아내의 길을 포기한 여자 그러나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여자 안녕하세요 책 읽고 쓰는 지니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작품은요 펄벅의 여자의 천막입니다. 펄벅은 1892년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생애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생활합니다. 하여 그의 대부분 작품의 무대도 중국입니다. 대표작에 대지, 어머니, 북경에서 온 편지 등이 있고 대지로 193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본 작품 여자의 천막은 전통적인 관습 속에서 결혼 24주년을 맞는 우시부인은 중년의 벽 앞에서 새로운 자아의 눈뜨게 됩니다. 그녀는 불현듯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하며 정신적으로 메어지지 않은 남편과의 이율배반적인 애정 앞에서 육체적인 단체마저 선언합니다. 그녀는 드디어 자기만의 공간을 위한 천막을 칩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여자의 천막 제1장 마음번째의 생일을 맞은 우시부인은 거울을 마주하고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새삼스럽게 이 거울을 들여다보던 16살 때의 얼굴과 현재의 얼굴을 비교해보았다. 결혼식을 한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정과 다름없이 일찍 일어났었다. 새로 만든 잠옷을 입은 채로 살그마하니 신방을 나와 이 방으로 돌아와서 지금과 똑같이 이 거울 앞에서 얼굴을 뜯어보았었다. 신혼 첫날밤을 지낸 얼굴과 지금의 얼굴이 어찌해서 똑같을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다시금 세심하게 얼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넓은 이마에 길게 늘어떠렸던 처녀를 상징하는 앞머리는 결혼식 첫날 잘라버렸다. 가느다란 눈매 예뻐지 않고 뺨에서부터 턱으로 미끄러지는 타원형의 곡선 조그맣고 붉은 입술 그날 아침에는 유난히도 입술이 붉게 보였었다. 그때 그녀의 몸종 잉이 황급히 들어왔었다. 아이 참 아씨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잉은 말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그러나 우시부인은 오히려 천연덕스럽게 진주빛을 띈 입술로 말했다. 난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고웠다. 그 목소리를 그녀가 첫날밤에 처음 본 사람은 마치 새가 노래 부르는 소리 같다고 표현하였던 것이다. 그 후 24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이 아침에 그녀의 마님이 무엇을 회상하고 있는가를 안다는 표정으로 잉은 우시부인의 윤이 나는 검은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다. 오랜 세월을 두고 매일같이 우시부인의 머리를 빗겨왔으므로 이제는 눈을 감고도 빗을 수가 있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손을 놀리면서 거울 속에 비친 부인의 우아한 얼굴을 보고 말하였다. 마님, 마님의 모습은 결혼하신 날 아침과 조금 더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너도 그날을 생각하고 있었니? 거울 속으로 잉의 눈을 쳐다보며 우시부인이 정답게 말하였다. 잉은 20년 전에 이 집의 요리를 책임지고 있는 숙수장과 결혼한 후부터 몸이 불어 뚱뚱해졌으나 우시부인은 전혀 시절과 다름이 없었다. 잉은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했다. 저는 그날 아침에 마님보다 더 부끄러워했었지요. 부부간이란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는 것인데도 그랬어요. 우시부인은 빙거래 웃으며 잉이 마음대로 찌꺼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잉은 틀어올린 머리의 양쪽에 빛으로 만든 머리핀을 꽂은 다음 손에 향유를 쏟아 머리에 골고루 발랐다. 옥 귀걸이를 달아야겠어. 마님이 찾으실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해두었어요. 잉은 꽃무늬가 수놓아진 비단 상자를 열고 귀걸이 한 쌍을 꺼내 우시부인의 도톰한 귀에 달아주었다. 24년 전인 그날 신부인 우시부인에게 새와 꽃이 수놓인 까만 공단 치마와 빨간색 공단 저고리를 입혀주고 있을 때 신랑인 우시가 들어왔었다. 우시는 귀걸이가 든 상자를 두 손에 들고 있었다. 아직 잠이 덜 깬 듯한 두 눈에는 만족감이 가득 어려 있었다. 그는 상자를 잉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이 귀걸이를 잘 달아들여 그는 세면상 한여가 보는 앞에서 신부에게 말을 걸 수가 없었다. 이 잉은 한 점의 티도 없는 옷 귀걸이를 보고 감탄하며 신부의 눈앞에 그것을 내보였다. 신부는 신랑의 얼굴을 잠깐 올려다보고는 부끄러운 듯이 눈을 내리깔며 자그마한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였을 뿐이었다. 우시는 머리를 끄덕이며 이 잉이 신부에게 귀걸이를 달아주는 것을 쳐다보고 서 있었다. 부인은 거울 속으로 욕구석이면서도 자신만만해 보이는 젊은 사나이의 잘생긴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아 신랑은 감격한 듯이 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과 눈은 거울 속에서 강렬하게 마주쳤다. 두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을 잡고 놓치지 않았다. 나가서 뜨거운 차를 가져오렴 갑자기 우시가 잉에게 말하였다. 잉은 깜짝 놀라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들 신랑 신부는 지난 밤 이후 다시 단둘이만 있게 되었다. 신랑은 신부의 뒤로 걸어가서 신부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거울 속의 얼굴을 다시금 들여다보았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았더라면 난 지난 밤에 베개 위에서 당신의 목을 쫄랐을 거요. 난 못생긴 여자는 질색이요. 그녀는 어깨를 누르고 있는 남편에게 생긋 웃음을 보이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했다. 죽이긴 어째서 죽입니까? 친정으로 되돌려 보내면 그만이잖아요. 24년이 지나간 오늘 아침 잉은 이런 말을 했다. 마님 피부엔 이 옷 귀고리가 잘 어울려요. 마흔이 된 부인들 중에 마님 같은 살결을 가진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영감님께서 이제껏 다른 여자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일이에요. 너무 호들갑 떨지 마라. 영감님은 아직 주무신다. 우시 부인은 잉에게 주의를 주었다. 오늘 아침엔 영감님께서도 일찍 일어나셔야 하잖아요. 마님의 생신이신데 잉은 말하고 나서 손등으로 코를 비벼댔다. 잉은 요즘에 와서 겨우 우시를 이해할 수가 있었다. 또 그에 대해서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것은 우시가 부인을 지극히 사랑하고는 있지만 온 집안이 모두 존경하는 우아한 마님의 진가를 아직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대골 같은 집에 살고 있는 60명이 넘는 식구 중에서 위로는 우시의 어머니인 노마님을 비롯하여 아래로는 막내 손자와 천한 하인들의 이르기까지 우시 부인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언제나 무릎 위에 가볍게 쥐고 있는 우시 부인의 조그마한 손은 이 커다란 집을 지배할 수 있는 위험이었고 믿음이었다. 우시 부인은 잉에게 부드럽게 지시했다. 난 곧 아침을 먹어야겠다. 그런 후에 큰 애와 할 말이 있어 영감님이 일어나시는 대로 내게 알려다오. 알겠습니다. 우시 부인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부유하고 가문이 있는 집안에서는 안주인의 40회 생일은 중요한 날이었다. 그녀는 20년 전에 치른 시어머니의 40회 생일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시어머니는 이 큰 집의 살림을 우시 부인에게 정식으로 물려주었던 것이다. 그 후 20년 동안 우시 부인은 살림의 모든 책임을 맡아왔다. 표면적으로는 오랜 관습을 유지해왔으나 사실상 내면적으로는 이 집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 안채의 떠락에 오랜 세월 어우러져 피던 자각꽃을 난초꽃으로 바꾸기 위해 그녀는 어느 해 겨울 일부러 그 자각꽃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 얼어죽게 하였다. 그리하여 봄이 되면 움터 나오던 새빨간 자각꽃 사기 그 이름의 봄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었다. 그때 우시 부인은 시어머니에게 자각꽃 나무가 저절로 다 죽었으니 더 이상은 자각꽃을 그만두고 다른 꽃을 갖고자고 제의하였던 것이다. 수선아는 어떨까요? 난초도 좋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들 가운데서 아무거나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심지요. 우시 부인은 난초를 특히 좋아했다. 그러나 난초를 처음에 말하지 않고 다음에 말함으로써 시어머니로 하여금 자기가 난초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였다. 난초가 좋겠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좋아했으나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짓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4년 후 우시 부인은 그 작은 도시에서 제일 아름다운 난초의 정원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많은 시간을 여기에 소비했다. 6월에 들면서부터는 아름다운 은빛 난초꽃이 한창이고 9월에는 노란색 난초꽃이 피어나 온 집안을 돋보이게 했다. 우시 부인은 정원으로 내려가 두 줄기의 은빛 난초꽃을 꺾어가지고 방으로 되돌아왔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아침 상에는 간단한 음식이 놓여 있었다. 우시 부인은 본래 아침은 많이 먹지 못하였다. 차와 은퇴를 두른 작은 나무 그릇에 담은 쌀 미염과 두 전어 접시의 마른 고기 반찬들이 네모난 상위에 놓여 있었다. 우시 부인은 자리에 앉아서 상하숟가락을 들었다. 그때 중년의 한여가 미소를 띄며 들어왔다. 양손에는 김이 무럭무럭 나는 뜨거운 빵을 들고 있었다. 이 빵은 장수를 상징하는 복숭아 모양으로 표면한 빨간 빛이 아름답게 물들여져 있었다. 마님, 백년 사시기를 추건합니다. 한여는 약간 투박한 목소리로 공손하게 말하였다. 마님은 아침에 단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잘 알지만 마님의 장수를 추건하고자 숙수장이 특별히 만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고맙다. 예의상 그녀는 한이 앞에서 빵을 한 개 집어 반으로 잘랐다. 그 속에는 잘 익은 팥고물이 들어있었다. 참 맛있구나 하면서 55인은 먹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힘을 얻은 한여는 부인 귀에 가까이 와서 이렇게 속삭였다. 이런 것을 엽줍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이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글쎄 그 늙은 숙수장이 마님께 뗄나무 값을 3배 이상이나 더 청구하고 있어요. 어제 장에 나갔다가 제가 그 값을 들었어요. 요즘 좀 귀하긴 하지만 한술의 여덟량이면 썩 좋은 것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늙은이가 20량을 청구하잖아요. 아마 자기 마누라가 마님과 가까우니까 어떤 짓을 해도 괜찮은 줄로 아는가 봐요. 우시 부인의 맑은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잘 기억해 두었다가 이 다음에 그 사람이 장부를 가져올 때 알아보겠어. 부인은 아무 동요도 없는 듯 말하였다. 한여는 잠시 우두커니 서 있다가 밖으로 나가버렸다. 부인은 다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기가 맡아온 살림을 노마님의 예를 따라 오늘 이 40회 생일에 만며느리 앵에게 물려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 당시의 시어머니와 현재의 사기와는 사정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었다. 우시 부부에게는 아들 사형제가 있었다. 그 중 위의 두 아들은 결혼을 해서 이미 두 며느리를 본 셈이었다. 노마님에게는 며느리가 오직 우시 부인 뿐이라서 살림의 책임을 물렸어도 아무런 탓이 없었지만 지금 자기의 경우에는 젊은 며느리 사이에 서로 질투를 일으킬 염려가 있었다. 맘며느리는 아직 어렸다. 장남 양모는 구식 풍습대로 일찍에 장가를 들었던 것이다. 그 맘며느리는 자기의 친구인 강시부인의 딸이었다. 사실 양모를 일찍 장가 보낸 것은 우시 부인의 본인은 아니었다. 양모는 19살 때에 결혼하였는데 그때 둘째 아들 쪼모가 상하이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자기보다 두 살 위인 여자와 연애를 하여 아직 18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장가를 보내달라고 그의 양친에게 떼를 썼었다. 이렇게 하여 들어온 둘째 며느리 루라는 맘며느리 앵보다 두 살이나 많았다. 우시 부인은 이것이 쪼모를 잘 감시하지 못한 자기의 불찰이라고 뉘우치고 있었다. 그녀는 이런 공경의 당면에 있었으므로 앞으로 몇 해 동안 자신의 지위를 계속 보존하는 수밖에 없다고 깨달은 것이었다. 또 그동안에 무슨 해결책이 생길 것도 같았다. 우시 부인은 일종의 안도감과 또 서글픈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했다. 그녀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나이를 먹음으로써 자기의 아름다운 얼굴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잘 가꾸었기 때문에 그 나이보다는 훨씬 젊어 보였다. 근래에 와서 그녀는 젊었을 때처럼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다. 부드러운 질감의 푸른 의상과 회색빛 또는 초록색 의상이 그녀의 얼굴과 살결에 어울렸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녀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읽기는커녕 도리어 세련되고 더욱 고상한 기쁨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녀는 아침상을 물렸다. 이 집 가족들은 어린 아이들을 빼놓고는 아직은 모두 잠자고 있었다. 손자, 손녀들은 넓은 집안에서 그들의 부모가 일어날 때까지 유모들이 데리고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그녀가 부르지 않는 한 유모가 데리고 오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정원 문밖에 떠들썩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내 친구의 생일날이라 좀 일찍 왔길라 쓰니 무슨 상관이람? 우시부인은 곧 만며느리의 친정어머니 강시부인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고 정원의 중문 쪽으로 마중 나갔다. 어서 와요. 잘 왔어. 우시부인은 두 송이의 은빛 난처꽃을 든 채 양손을 내밀었다. 강시부인은 정원을 건너 뒤뚱뒤뚱 걸어왔다. 자기 친구는 여전히 몸이 날씬한데 자기는 왜 이렇게 비대해졌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강시부인은 자기의 친구에 대하여 질투심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내가 제일 먼저 당신의 만수무강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래 자네가 제일 먼저야. 우시부인은 가날픈 손으로 강시부인의 굵다란 손을 잡고서 난처 정원으로 나갔다. 쭉 너러진 수양부들 아래 대나무로 엮은 의자가 두 개 놓여 있었다. 그들은 그곳으로 가 앉았다. 타원형의 조그마한 못이 그들 발밑에 가로 놓여 있었다. 우시부인은 그의 친구에게 물었다. 큰 손자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더니 요즘 좀 그만한가? 우시부인은 아들 여섯 딸 하나를 낳았었으나 그 중 아들 둘 딸 하나는 죽고 지금은 아들 사형제만 남아있었다. 하지만 강시부인은 그녀가 낳은 열한 명이 모두 살아있었고 그 중 여섯이 딸이었다. 강시부인 집에는 이 집안에 깃들어 있는 평화와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뚱뚱하고 사람이 좋은 그녀는 항상 떠들어대는 아이들과 하인, 하녀들 속에서 단련되어 있었다. 우시부인과 강시부인이 친한 것처럼 그들의 친정어머니들도 서로 이어간 친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들 어머니는 한쪽이 다른 쪽을 방문할 때에는 언제나 자기의 작은 딸을 데리고 갔었다. 두 어머니가 어울려 있는 동안 어린 두 딸은 마치 친형제처럼 친해졌던 것이다. 그 애는 도무지 병이 낫지가 않아. 강시부인은 둥글스름한 얼굴에 소심의 빛을 띄며 대답했다. 서양 사람이 하는 병원에 데리고 가볼까 하는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게 중한 병인가? 우시부인은 대답을 주저하며 되물었다. 아무래도 며칠 못 갈 것 같아. 서양의사에게로 데리고 가사니 그 사람들은 덮어놓고 환자를 째어보지 않고는 무슨 병인지 모른다니. 우리 아이는 다섯 살밖에 안 되었고 워낙 약해서 그 자리에서 아마 죽고 말 거야. 그럼 내일까지 기다려봐. 오늘은 그런 걱정은 거두기로 하지. 우시부인은 이런 사기의 말이 너무 이기적이었음을 깨닫고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 증조 할머니가 그 애처럼 기침병으로 고생하다가 한약을 지어서 하시고 낳으셨어. 내가 처방대로 지어서 보내도록 할게. 자네는 언제나 친절하군. 강시부인은 기뻄을 이너저로 말했다. 이런 아침의 정원은 선선하였다. 그러나 강시부인은 소매 속에서 조그마한 부채를 꺼내어 부채기 시작했다. 난 눈이 높기만 하면 더워진단 말이야. 강시부인은 자기 친구를 아무런 질투심도 없이 사랑스럽게 바라보다가 넓은 옷가슴에서 자그마한 상자를 꺼내었다. 자네의 생일 선물로 무엇을 줄까 하다가 이걸 가져왔어. 우시부인은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아, 이 진주를 정말 내게 주려고 그래? 그럼 죽어 말고. 재빨리 대답하는 강시부인의 사람 좋은 얼굴에는 잠시 괴로운 빛이 스쳐갔다. 왜 그래? 우시부인은 그 표정을 엿보며 물었다. 강시부인은 잠시 머뭇거렸다. 내가 이전에 그것을 달았을 때 우리 영감이 참회에 맺힌 이슬방울 같다고 말한 일이 있어. 강시부인은 이렇게 말하고 웃었으나 눈에는 눈물이 보일 듯 말 듯 고여들었다. 우시부인은 못 본 채 하고 손에 진주 상자를 쥔 채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가끔 강시부인으로부터 남편 강시와의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곤란한 사정에 관한 고백을 들은 적이 있었다. 반면에 우시부인은 남편 우시에 관해서는 강시부인의 묻는 말에 한두 마디 대답한 일이 있었을 뿐 자기가 먼저 화재로 꺼낸 일은 없었다. 자넨 영감하고 평생 가야 말다툼 한 번 하는 일이 없으니 얼마나 좋겠어? 우리 영감은 아니 그이도 좋은 사람이지만 다만 강시부인은 늘 여기에서 말을 끊고 한숨을 내쉬는 버릇이 있었다. 우시부인은 몇 해 전에 이렇게 말한 일이 있었다. 영감이 이튿날 제발로 집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왜 마음껏 놀고 들어오게 하지 못해? 그때 강시부인의 정직한 눈에 나타난 부끄러운 빛을 우시부인은 잊을 수가 없었다. 난 샘이 나서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 온몸의 피가 덜 끓는 걸 어떻게 해? 강시부인은 소리치듯 대답했다. 우시부인은 샘이 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저 잠잠고 있었다. 그녀의 친구 강시부인은 그녀로선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강시가 평범한 상인이고 또 그다지 외양이 잘나지도 못한 것을 생각할 때 더 한층 이해하기 어려웠다. 한참 후 우시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난 오랜 동안 자네에게 이 말을 하려고 별로 썼어. 자네의 의견이 필요했지. 그러나 이제와서는 일이 결정되다시피 되었으니 자네의 의견이나 충고는 문제되지는 않아. 강시부인은 부채질을 하면서 앉아있었다. 부채에서 일어나는 가벼운 바람이 그녀의 눈물을 말리고 있었다. 그녀는 울다가 웃다가 하였다. 우시부인과의 우정에 있어서 그녀는 항상 자기가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으나 불쾌감 같은 것은 같지 않았다. 그것은 자기가 우시부인에 비해 외모가 잘 생기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지혜나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는 친구를 따를 수가 없었거니와 그녀가 워낙 성격이 좋은 까닭이었다. 그녀의 집도 우시부인 집에 못지않게 부여하였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집처럼 말끔하게 정돈되지는 못하였다. 강시부인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실상은 하인 한여들이 집안일을 맡아보고 있어 편리 위주의 습관이 어느 사이 질수라는 것을 깨뜨렸던 것이다. 그녀는 우시부인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이다. 자기 집에서는 깨닫지 못했던 일이 이 집에 오면 분명해지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시부인이 자기 집에 한 번 찾아오면 부인은 열 번 정도 우시의 집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데 새삼스럽게? 강시부인의 물음에 우시부인은 눈을 짓댔다. 그 눈은 가나다랗고 컸다. 까만 눈동자가 흰자 위에 뚜렷이 빛나고 그것으로 해서 언제나 젊어 보이는 그녀는 고요하면서도 똑똑한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다. 난 오늘 우리 영감께 새 여자를 보라고 청하기로 작정했어. 강시부인의 동그란 입이 딱 벌어졌다. 그, 어, 그럼 사도님도?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남자들끼리 술을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 난 그런 것을 상관하지는 않아. 그건 나하고는, 아니 우리 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난 다만 영감을 생각해서, 그리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지은 거야. 강시부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가 오히려 우시부인보다 낫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했다. 처벌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녀는 아직껏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도님이 처벌 얻으시겠다고 승나가실까? 내가 알기로는 그 양반은 언제나 아내밖에는 모르는데. 처음에는 듣지 않으실 거야. 우시부인은 조용히 대답하였다. 그래, 누가 처벌 고른단 말이야? 자네가 직접 고르겠어? 그리고 처비 아이를 낳으면 그것을 참을 수 있겠어? 한 집안에 두 여자가 한 남편을 모시고 살면 어떻게 될지 잘 알 텐데. 내가 택해준 여자하고 사는데 무슨 불평이 생길까? 그렇지만 영감에게 처벌 강제로 얻게 하진 못하잖아. 누가 강제로 한댔나? 이때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다. 두 부인은 문쪽을 바라보았다. 잉이 중문에 서 있었다. 잉의 동그란 얼굴에는 웃어와 죽겠다는 빛이 엿보였다. 우시부인은 잉이 끓는 까닭을 짐작하였다. 하필 오늘 같은 날 샤 전도 부인이 찾아왔다고 할 작정이냐? 부인이 먼저 잉에게 말했다. 아름다운 그 목소리는 반가워하지 않는 듯 하면서도 싫어하지도 않는 어조였다. 바로 그 전도 부인이에요. 마님, 글쎄 하필 오늘 잉은 웃다 말고 말하였다. 그러고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소리를 낮추어 말하였다. 글쎄 마님께는 지금 손님이 와 계시다고 말했는데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뿌덕뿍 아이, 오늘 내 생일 잔치에 그 사람은 청하지 않았는데 글쎄 말이에요. 강시마님께서 여기에 계신다고 말했는데도 안 돌아가겠대요, 글쎄. 그럼 내가 가야겠군. 강시부인은 급히 일어섰다. 우시부인은 가느다란 손으로 그녀의 옷깃을 가볍게 잡아당겼다. 제발 가지 마라. 한 시간이 지나도 그이가 가지 않으면 그때 가도록 하지. 강시부인은 도로 주저앉고 말았다. 잉이 나가더니 서양의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다. 우시부인, 강시부인, 시아전도 부인은 반갑게 소리를 지르며 들어왔다. 영국 출신의 이 여인은 호리호리한 큰 귀에 숱이 적은 머리와 물고기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코는 뾰족하고 높았으며 입술은 파란 빛을 띄고 있었다. 회색 양복을 입어서 그런지 나이보다도 늙어 보였다. 아무리 보아도 아름다운 구석이 없다고 오래전부터 두 종국 부인은 이 여자를 결론 지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자의 마음씨만은 높이 평가했으며 머나먼 타양에 와서 외롭게 살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이 동정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다른 부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 여자가 찾아왔을 때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 만나보지 않고 돌려보내지는 못하였다. 우시부인이나 강시부인은 워낙 본성이 요약하고 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샤 전도 부인은 아직 미혼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 앞에서 두 사람이 나누던 이야기를 계속 할 수는 없었다. 아침 자셨소? 우시부인이 정다운 목소리로 인사했다. 이 말에 샤 전도 부인은 크게 웃었다. 그녀는 이곳에 여러 해를 거주하였지만 아직도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말하면서 자꾸만 웃었다. 어, 네. 나 농민 상자에 일어나서 농민 상자라고? 강시부인이 당황한 노소로 물었다. 아니, 농민 가치란 말이겠지. 가치. 가치는 비슷하니까. 하고 우시부인은 설명하였다. 어, 참나. 그렇게 말하였소. 나 참 바보입니다. 샤 전도 부인은 어색하게 웃었다. 우시부인은 샤 전도 부인의 목에 붉은 빛이 떠오른 것을 보고 이 여자가 당황하여 얼굴을 붉힌 것을 알아차렸다. 잉, 차를 좀 가져와. 오늘 특별히 만든 그 빵하고. 우시부인은 이렇게 말하고 기분 좋은 음성으로 말하였다. 오늘이 내 생일이요. 어, 당신 생일. 나 몰랐습니다. 모르시는 게 당연하지요. 나는 오늘 꼭 마흔 살이 되었소. 샤 전도 부인은 생각에 잠긴 듯한 눈으로 우시부인을 멀근히 바라보더니 마흔 살이요? 하고 우시부인의 말을 반복하였다. 그리고서는 손을 흔들고 의미 없는 웃음을 지으며 더듬더듬 말하였다. 참, 우시부인, 스무살밖에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몇 살이나 되었소? 강시부인이 서양 여자에게 물었다. 우시부인은 강시부인에게 눈짓을 하며 말하였다. 서양 사람들에게 나이를 묻는 것은 신뢰래. 나도 내 둘째 며느리가 상하이에서 서양 사람들과 교제를 해보았더니 그렇다고 말해 주어서 알았지만 신뢰가 된다고? 왜 신뢰가 될까? 강시부인은 까만 눈이 동그레졌다. 어, 하하하, 상관없습니다. 나 이곳에서 오래 살아서 잘 압니다.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샤 전도 부인은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어, 나 서른 근처 살이요. 서른 여섯 살이라고? 강시부인이 우시부인에게 물었다. 너, 서른 여섯 살이 아니요. 그렇게 많이 아니요. 샤 전도 부인은 웃으면서 말하였으나 그 웃음 소리에는 일종의 항의가 어려 있었다. 우시부인은 이것을 알아채고 말하였다. 그만둬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람? 좀 있으면 손님들이 많이 올 텐데 그 전에 전도를 해 주시겠소? 이 서양 여자에게는 전도하는 일보다 더 큰 만족을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시부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샤 전도 부인은 감사의 눈으로 우시부인을 바라보며 그녀가 늘 갖고 다니는 검은 가방에 손을 넣었다. 그녀는 낡은 가죽으로 거죽을 싼 두터운 책과 까만 대안경을 꺼내서 높은 코 위에 걸고 책을 펼쳤다. 그리고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우시부인, 나 오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강시부인이 일어섰다. 미안하지만 난 집에 가봐야겠어. 집에 볼 일을 그냥 두고 왔으니까. 우시부인은 같이 일어섰다가 강시부인이 중문을 나서서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잉을 불러 그녀가 강시부인에게 지어준다고 약속한 한약을 지어보내도록 당부하고 그리고 가벼운 웃음을 띄며 샤 전도 부인에게 친절히 말하였다. 그래 당신의 하나님이 그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소? 우시부인, 나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도 됩니다. 그 하나님은 참 친절하시군. 어서 읽으시오. 우시부인이 위험있게 말하자 샤 전도 부인은 약간 신경질적인 어조로 읽기 시작했다. 우시부인은 엄숙한 얼굴로 귀를 기울이며 방금 연못에 뛰어오른 금봉어를 무심코 바라보았다. 잉이 두 번이나 중문에 나타나서 샤 전도 부인의 수그린 머리넘으로 우시부인에게 눈짓을 했으나 우시부인은 가볍게 고개를 흔들었다. 샤 전도 부인이 읽던 성경책을 내려놓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맙소 샤 전도 부인. 참 재미나는 이야기군요. 내가 틈이 나는 대로 다시 또 뵙지요. 샤 전도 부인은 기도하려고 했으나 하는 수 없이 일어서며 가방에 안경과 무거운 책을 집어넣었다.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집에 가서 기도해 주시오. 지금은 몹시 바빠서. 우시부인은 말하면서 중문 쪽을 향하였다. 잉이 들어와서 샤 전도 부인을 데리고 나갔다. 정원에는 우시부인 혼자 남게 되었다. 그녀는 연못 쪽으로 되돌아와서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때까지 손에 들고 있던 난초꽃을 물 위로 떨어뜨렸다. 금붕어들이 몰려와서 그 꽃을 조금씩 쪼아보다가 다시 흩어져 버렸다. 꽃이야 꽃. 우시부인은 금붕어들에게 속삭이듯 말하였다. 어머니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때 맏아들이 중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들어보면서 반은 어리광으로 반은 예의로서 허리를 굽신하였다. 우시집은 어머니 생일이라고 해서 아들이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는 그런 구식 가증은 아니었다. 그러나 허리를 굽신하면서 하는 절도 구식 관습은 얼마쯤 본받은 것이었다. 고맙다. 이리 와 앉아라. 좀 할 이야기가 있다. 우시부인은 먼저 대나무 의자에 걸터 앉았다. 아들도 공손한 태도로 옆에 걸터 앉았다. 넌 요새 얼굴이 좋아졌구나. 우시부인은 아들의 얼굴을 살펴보며 말했다. 맏아들 양모는 그의 아버지 우시가 젊었을 때보다 더 잘생긴 듯 하였다. 그것은 어머니의 우아 성가시를 겸비한 때문이었다. 내가 아들 장가는 잘 보냈지. 우시부인은 속으로 생각하며 약간 높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는 너의 아내는 오늘 아침에는 보지 못했어요. 어디 아프면 아프다는 말이 있을 텐데요. 그는 어머니의 미소에 숨김없이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들 사이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애성으로 맺어져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 거역하지 않고 들었다. 자기의 동생 저모가 먼저 결혼한 뒤에 가정의 풍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곧 장가가라는 어머니의 말을 들었을 때도 그 자리에서 승낙했었다. 어머님이 택해 주시는 여자라면 어떤 여자하고라도 결혼하겠습니다. 양모는 아름다운 아내 앵과 결혼한 지 1년도 못 되어 처다들을 보았으며 동시에 완전한 행복과 만족감을 얻고 있었다. 어머니, 전 오늘을 위해 숨겨왔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처에게 또 어린애가 생겼어요. 양모는 자랑스러운 듯이 말하였다. 그거 참 좋은 소식이구나. 애 오몸에게 내가 선물을 하나 주겠다고 그래라. 하고는 작은 상자를 열고 진주 귀고리를 꺼냈다. 너의 처 앵의 친정어머니가 바로 한 시간 전에 이걸 내게 주었단다. 하지만 이 진주 귀고리는 젊은 여자가 달아야 어울린다. 그래서 애 오몸에게 주려는 거야. 애 오몸을 만나거든. 아니, 그럴 것 없이 지금 나하고 같이 가자. 오늘 잔치에 뭐 별다른 일은 없겠지? 없어요. 어머니는 오늘만은 아무 걱정 마시고 유쾌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아버님은 어디 계십니까? 너의 아버님께서는 아마 점심때까지는 일어나시지 못하리라. 나도 그때까지는 일어나실 것 없다고 말씀드렸다. 너의 아버님은 늦게 일어나시면 그만큼 기분이 좋으시니까 아마 잔치에는 대단히 기분이 좋아서 나오시겠지? 어머니 누구에게나 친절하시군요. 우시부인은 아들의 칭찬을 듣지 못한 것처럼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였다. 앞으로는 내게 말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 지금 너에게 해둘 이야기가 있단다. 너는 상남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덜어둘 필요가 있어.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너의 아버님께 손실을 두시도록 할 생각이다. 우시부인은 이 엄청난 이야기를 너무도 침착하고 아름다운 어조로 말하였다. 양문은 처음에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이 말은 그의 마음에 천둥처럼 울렸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우윳빛으로 하얗게 질려버렸다. 어머니 아버님이 그럼 그런 게 아니야. 우시부인에겐 양모의 질문이 가슴 앞에게 들렸다. 양모 역시 강시부인과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자기 남편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그저 그를만한 사람으로밖에 안 보였다란 말인가. 우시부인은 이러한 부질없는 생각을 하다 말고 말을 이었다. 아버님은 아직 젊으시다. 마흔다섯 살이지만 남자의 마흔다섯은 아직 한창이란다. 그리고 너의 아버님은 사실 나에겐 좋은 남편이셨고 또 지금도 그러하시다. 그의 마음을 끊었다가 자신 없는 듯한 태도로 말을 이었다. 내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장남인 너는 이해하기 바란다. 이 일로 해서 집안에 풍파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너의 부모의 위신을 떨어뜨리지 않게 해달란 말이다. 양모의 안생은 아직도 파랗게 질려 있었으나 조금 전보다는 덜하였다. 물론 이 문제는 어머니와 아버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좀 주제넘은 말씀 같습니다만 아버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어머니가 그러실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한 가성입니다. 알지 못할 여자가 들어와서 이 집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또 그 여자가 자식을 낳으면 어머님께는 손자 같은 나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혼란이 생길 겁니다. 또 그 여자가 만일 젊은 여자라면 어머니의 며느리들이 아버님의 배우자인 그 여자에게 질투를 일으킬지도 모를 일이 아닙니까? 넌 아직 내 연별의 남녀관계를 잘 모를 것이다. 내가 이런 결심을 한 것은 내가 너의 아버님과 지금껏 행복하게 살아왔고 너의 아버님도 나에게 만족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다. 제발 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늘 내 말을 잘 들어준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해다오. 량모는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으나 늘 어머니에게 복종하는 부릇대로 이번에도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결코 유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이야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장차올지 모르는 유쾌롭지 못한 풍파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된단다. 우시부인은 약간의 미소를 띄고 말했지만 자기가 지금 한 말이 젊은 아들에게는 하나의 수수께끼처럼 들렸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그러면 가서 애 어몸을 봐야겠다. 이 선물을 줘야지. 우시부인이 일어나서 량모도 일어나 어머니 옆에 서 있었다. 그는 그의 부친을 닮아 체격이 좋았으며 어머니보다는 머리 하나만큼이 더 컸다. 부인은 자그마한 손을 아들의 팔 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니의 이 같은 행동이 애정에 넘쳤던 까닭에 량모는 새삼슬이 놀랐다. 우시부인은 다른 사람의 손이 그것이 비록 아들의 손이라 할지라도 자기 살에 닿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량모는 그의 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어머니는 맑은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며 명랑하게 말하였다. 내가 있으니 우리 집은 반석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 생일잔치가 벌어졌다. 우시부인은 이 집에서 나이로나 학렬로나 가장 상좌를 차지하는 노마님, 즉 그의 시어머니의 바로 왼쪽에 자리를 잡았다. 우시는 그의 어머니 오른쪽에 앉았다. 우시의 오른편에는 장남 양모가 앉았고 둘째 아들 쪼모는 우시부인의 왼편에 앉았다. 쪼모 왼편에는 셋째 아들 팽모가 앉았고 아직 일곱 살밖에 안 된 넷째 아들 옛모가 그 옆에 앉아있었다. 두 며느리들은 각기 자기 남편의 아랫자리에 앉았다. 앵은 무릎에 아이를 안고 있었고 하녀는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곧 데리고 나가려고 그 옆에 서 있었다. 우시의 모친인 노마님은 자기 종손인 이 아이를 모쳐 귀여워하긴 했지만 시끄럽게 우는 것은 참지 못하였다. 우시부인을 불쾌하게 하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녀의 진주빛 얼굴은 가족들을 둘러보고 만족한 듯 하였다. 하나에 여덟 명씩 앉을 수 있는 여섯 식탁에는 그들의 아저씨의 아주머니 사촌 육촌의 친척과 친구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앉아있었다. 그리고 또 한 식탁에는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온 강시부인이 상좌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앞서서 우시부인에게 각기 선물을 전해주었었다. 그 선물은 가지각색의 쌍으로 된 꽃병, 대추, 과자, 설탕을 넣은 상자, 금밥 글씨로 우시부인의 장수를 비는 비단 두루마기 같은 것이었다. 남편 우시는 비단 두피를 노마님은 좋은 차 두 상자를 선물로 보내왔었다. 손님들의 축하 인사에는 장남인 양모가 자기 어머니를 대신하여 담내하였다. 손님들이 모두 자리에 앉기 전에 장남 내외가 일일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손님들의 식탁에 돌아다니며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다. 모든 것은 간략했지만 어느 정도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시 가문은 구식도 존중하고 신식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우시부인은 이따금씩 식탁 사이로 돌아다니며 모두가 잘 대접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부인이 이렇게 하기를 두 번 거듭하고 세 번째 일어서자 우시는 식탁 끝으로 몸을 기울이고 부인에게 소리질렀다. 여보, 당신은 자리에 앉아 계시오. 다음에 다른 음식이 나올 때는 내가 대신 돌아볼 테니. 우시부인은 머리를 한 번 숙이고 감사의 뜻으로 우시에게 웃어보였다. 그러고는 노마님이 너무 큰 닭고기를 집어서 고깃국이 옷에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입속에 다 집어넣을 때까지 거두는 것이었다. 겨우 삼키고 나서 노마님은 노기를 띄어 큰 소리로 잉을 불렀다. 잉아! 언제나 우시부인 옆에 붙어있는 잉은 곧 노마님 가까이로 갔다. 잉아! 내 서방에게 고기를 좀 잘게 썰어오라고 그래라. 그 뚱뚱보가 아마 우리의 입이 사자나 호랑이의 아가리인 줄로 아는 모양이로구나. 알겠습니다, 노마님. 잉은 공손하게 대답하였다. 노마님은 기분이 흡족해져서 음식을 마음껏 먹은 다음 높고 메마른 목소리로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였다. 서양 사람들은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통째로 먹는다더라. 내 눈으로 직접 보진 못했지만 큰 양의 다리나 소고기 덩어리를 글쎄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놓고 쓰는 칼로 썩썩 자른다나. 그러고는 그걸 갈고리로 쿡 찔러서 아가리에 쳐놨는데. 모두가 소리를 내어 웃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좋으신 것 같군요. 우시가 말하였다. 그는 자기 어머니가 설사 당치하는 말을 하여도 그것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자기 어머니의 행복감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고 또 어차피 그것이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약과가 들어왔다. 이것은 고기 잔치가 반은 끝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만족한 빛이 떠돌았다. 잉은 손님들이 음식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을 듣고 자기의 남편이 문 뒤로 숨는 것을 보았다. 우시부인도 그를 보고 잉에게 말하였다. 이리 들어와라고 하지. 잉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볼까지 빨개졌으나 겸손한 체하고 자기 남편을 낮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였다. 마님, 그 못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니,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우시부인은 잉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는 수 없다는 듯이 잉은 남편을 불러들였다. 숙수장은 우시부인 앞에 서서 더러운 앞치마를 자랑스러운 듯이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 약과는 잘 만들었네. 전에도 잘 만들었지만 오늘 것은 아주 특별히 좋아. 변변치 못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도리어 황송합니다. 나가요, 어서. 강시부인의 식탁 앞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뜻밖의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강시부인 옆에는 어여쁜 강시부인의 셋째 딸이 앉아있었다. 부인은 남편이 그들 옆에 필요 이상 오래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생각에 이 처녀는 너무나 신여성이었으며 자기의 부모에게 이런 작은 도시에서 산다고 가끔 불평을 하여 부모들의 애를 태운다는 말을 듣고 있었다. 이젠 우리 집에 가보아야 할 시간이야. 강시부인은 차를 마시고 일어서며 말하였다. 우시부인은 손님들이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작별 인사를 하자. 자기도 일어나서 미소를 띄고 답례를 하였다. 마침내 우시부인 혼자 방에 남게 되었다. 그녀는 이때 비로소 피곤함을 느꼈다. 그녀의 자태를 우아하게 지탱하고 있던 긴장감이 목과 가슴과 허리에서부터 풀리기 시작하였으며 잠시 동안 그녀는 꽃이 시들어버리듯 맥이 없어 보였다. 부인은 한 시간쯤 휴식을 취하고 나서 일어났다. 방 안을 한참 동안 거닐다가 달빛이 비치는 창으로 가서 몸을 기댔다. 달빛을 바라보며 오늘 아침 강시부인과 마다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였을 때에 그들이 한결같이 깜짝 놀라든 표정을 회상하고 미소를 띄었다. 이때 잉이 정원의 중문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우시부인의 얼굴에 나타난 미소를 보고 감격한 듯 말하였다. 달빛 아래 마님의 얼굴이 처녀처럼 보이는구만요. 우시부인은 미소를 머금은 채 몸을 돌이켜 거울 앞에 가서 앉았다. 잉은 방으로 들어와서 우시부인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긴 머리를 풀어 늘어뜨리고 백단나무 빗으로 빗어내렸다. 그녀는 우시부인의 조용한 얼굴을 보며 오늘 저녁에는 그 눈이 더욱 크고 까맣게 보인다고 생각했다. 마님 그동안 지루하셨을 거예요. 이제 만 40세가 되셨으니 일은 그만두세요. 큰 소방님께 이 집 살림의 책임을 맡기시고 또 맘면허님께 부엌이를 떠맡기시면 되지 않겠어요? 마님은 정원에 가만히 앉아 책이라도 읽으시고 또 손수 가꾸시는 꽃이나 즐기시면서 면허님들이 자식을 낳는 것을 참견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너의 말이 옳다. 나도 그럴 생각이다. 그래서 난 영감님께 처벌도십사 하고 청할 작정이야. 그러자 우시부인은 잉이 빗질았던 손을 멈추고 머리를 꾹 모아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다. 난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 우시부인은 잉에게 타일렀다. 잉은 다시 빗을 빨리 놀렸다. 너무 머리를 잡아당기지 말아라. 부인이 주의를 시키자 잉은 빗을 마룻바닥에 내던졌다. 전 마님 이외에는 어떤 여자의 시중도 들지 않아요. 잉은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그늦게 울기 시작하였다. 아이고 영감님. 마님께서 잘못하신 일이 있으시던가요? 영감님은 마님이 얼마나 착하시고 아름다우신가를 다 잊어버리셨단 말씀이에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잉아 이젠 일어나거라. 영감님이 들으시면 내가 널 때리기나 한 것 같이 생각하시겠다. 마님이 저에게 손을 대셨다고 누가 믿어요? 모기가 물어도 차마 때리지 못하시는 분이. 잉은 마룻바닥에 던졌던 빗을 집어들고는 훌쩍거리며 부인의 머리를 다시금 빗기기 시작했다. 우시부인은 차 가라앉은 목소리로 졸이 있게 말하였다. 잉 난 너에게 이 말을 미리 해둔다. 내가 여러 하인 한여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면 좋은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너희들 사이에 이런 말 저런 말 내지 말고 누구를 책망에도 못 쓴다 말이야. 젊은 세대가 오게 되면. 그 젊은 세대가 오게 되면. 그 젊은 세대가 되간 줄 누구예요? 아직은 나도 모르겠다. 언제 오게 됩니까?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세대가 오게 되면 너는 그 사람을 대할 때에 나보다는 아래지만 내 젊은 며느리들보다는 웃사람으로 대접해야 해. 그 사람은 착한 여자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의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 사이에 영감님이나 새로 오는 작은 댁에 관해서 좋지 못한 소리를 한마디라도 해서는 안 된다 말이다. 그 사람을 우리 집에 오게 한 것은 바로 나니까. 잉은 더 참을 수가 없었다. 마님 대관절 무엇 때문에 작은 댁을 두시려는 것입니까? 내가 그런 것을 물어오는 것은 자유지만 난 그 까닭을 말하지는 않겠다. 잉은 묵묵히 긴 머리를 다 빗기고 향유를 발라 따온 다음 부인이 목욕하기에 편하도록 감아 올렸다. 목욕탕에는 두 하인이 나무통으로 뜨거운 물과 찬물을 기르다 붓고 나가곤 하였다. 잉은 목욕통 물에 손을 넣어보고 향수를 몇 방울 떨어뜨렸다. 그리고 새 비누와 명주 수건을 손에 들고 부인에게로 돌아왔다. 목욕 준비가 다 되었어요. 잉은 매일 밤 하는 말을 되풀이 하였다. 부인은 소녀처럼 날씬한 알몸으로 목욕탕으로 들어가서 몸을 쪼그리고 앉았다. 잉은 마치 어린애를 씻어주듯이 부드럽게 부인의 몸을 씻었다. 부인의 아름다운 살결은 진한 초록빛 목욕통 속에서 상아처럼 희게 보였다. 그녀의 어깨까지 물이 찼다. 그녀는 눈을 감고 생각에 삼겼다. 그녀의 육체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남편 우시가 어린애들에게 빨리지 못하게 한 그녀의 작은 적가슴은 마치 물속에 삼긴 연꽃 봉울이 같았다. 부인이 목욕탕에서 나오자 잉은 넓은 명주수건으로 부인의 몸을 감싸서 닦고 새 명주삼옷을 입혀주었다. 그 다음 잉은 침실의 문을 열었다. 그 방은 아직 통 비어 있었다. 우시는 잉이 이곳을 물러가기 전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어쩌다가 우시가 이 침실에 들어오지 않는 밤도 있었으나 그런 밤은 드물었다. 부인은 조각을 한 긴 의자를 밟고 비단이 덮인 높은 침대로 올라갔다. 휘장을 치는 것이 좋겠지요? 달빛이 너무 밝으니. 아니, 그대로 두어라. 나는 달빛이 좋아. 잉은 차 주전자와 부인이 잠이 오지 않을 때에 피우는 작은 은파이프에 손을 대어보고 성냥이 등불 옆에 놓여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내일 또 보자. 안녕히 주무세요, 마님. 잉은 인사하고 물러갔다. 부인은 비단 혼이불과 부드러운 명주 혼이불을 덮고 다리를 편 채 누워있었다. 유난히 밝은 달빛이 그녀의 침대 맞은편 벽을 환하게 비추었다. 부인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다만 숨 쉬며 조용히 누워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왔으면 하고 바라는 것도 아니었다. 만일 남편 우시가 오늘 밤에 이 방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잠잘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음번에 하면 되리라. 시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때 부인은 정원 쪽에서 남편의 무거운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그는 바깥방으로 해서 부인이 누워있는 침실로 들어왔다. 그는 이제껏 술을 마신 모양이었다. 부인의 예민한 코는 곧 그 화끈한 술 냄새를 맡았다. 술은 우시의 내쉬는 숨과 피부를 통하여 증류되고 있었다. 부인은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우시는 파이프를 책상 위에 놓으려다가 좀만 쓰리고는 휘장 너머로 부인에게 퉁명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힘들지 않소? 아니요. 그는 파이프를 책상 위에 놓고 휘장을 해치고 침대로 들어왔다. 24년 동안의 그들 부부 생활에는 일종의 격식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 밤은 남편과 같이 자는 마지막 밤이 될 것이니만큼 그 격식을 한번 변화시켜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부인은 곧 그런 생각을 버렸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시에게 자기의 결정을 이해시키고 따르게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부인은 어떻게 하면 남편을 쉽게 승복시킬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였다. 남편이 자기의 청을 거절하려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시가 끝끝내 거절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부인은 오늘 밤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바로 그 결심을 따라 남편을 대하려고 조심하였다. 즉, 너무 냉정하지도 않고 과히 정렬적이지도 않은 태도를 취하기로 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잠자리에서 남편을 즐겁게 해주었고 친절히 대해주었었다.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나 지나치는 법도 없었다. 그런데 그녀는 오늘 밤 우시가 정과는 약간 다른 것을 보고 저기 당황했다. 우시는 마음이 산란한 것 같이 보였다. 당신은 오늘 밤 유난히 예뻐 보이는군. 모두가 그러던 걸 우시는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부인은 베개를 베고 누워 남편의 눈과 마주치자 반가시 웃어 보였다. 촛불에 희미하게 비친 남편의 검은 두 눈에는 강렬하게 정욕의 불이 타고 있었다. 부인은 눈을 감았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서너 시간 동안 꺾어온 꽃처럼 다소곳하게 누워 있었다. 그러면서 장차 후회하게 될 것인가? 후회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몇 번씩 되풀이했다. 마지막에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우시가 잠이 들자 부인은 조용히 일어나서 찬물로 다시 몸을 씻었다. 침실로 돌아왔으나 그녀는 침대로 다시 올라가지는 않았다. 그녀는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창가로 가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달은 거의 넘어가고 있었다. 앞으로 다시는 이 침실에서 자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부인의 가슴은 평화로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미 다음 날부터 자신이 있어야 할 방을 마련해 놓았었다. 그 방은 노마님의 옆방으로서 일찍이 우시의 부친이 거쳐하던 곳이었다. 그녀는 노마님을 살펴드린다는 구실로 그 방으로 갈 생각이었다. 그 방 앞의 정원은 이 큰 집 한복판에 있는 정원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퍽 아름다웠다. 그녀는 거기서 홀로 평화롭게 여생을 보낼 작정이었다. 이때 우시는 침대에서 갑자기 하품을 하고 잠을 깨었다. 난 내 방으로 가야겠군. 당신은 오늘 매우 피곤했을 것이니까 잠을 편히 자야겠지. 우시는 그의 상업 그레이에서와 같이 부부 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부인은 제발 여기서 그냥 주무세요. 난 나대로 편히 잘 수 있으니까요. 하고 답하는 것이 예서였지만 오늘 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 미안해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부인은 얼굴을 돌리지도 않고 대답했다. 우시는 뜻밖의 말에 저욱이 놀라 침대에서 부랴부랴 내려와 발로 침대 밑의 슬리퍼를 더듬어 찾았다. 그러나 슬리퍼가 발에 닿지를 않았다. 부인은 재빨리 침대로 와서 슬리퍼를 집어 우시의 발에 신겨주었다. 우시는 침대 끝에 긁어 앉아 어린애처럼 머리를 부인의 어깨에 기대고 두 발로 부인의 몸을 더 없었게 안았다. 소양꽃보다 더 한기롭구려. 우시는 사뭇 열정적이었다. 부인은 그에게 안긴 채 방긋이 웃었다. 아직 취하셨어요? 취했느냐고? 음, 취했지. 취했어. 우시는 부인을 또 한 번 힘껏 포옹했다. 그러자 부인은 우시를 끌어 일으키며 말하였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가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어? 우시는 완전히 정신이 들어 물었다. 24년 동안이나 같이 살아왔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기분을 상하고 말고 할 것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젠 끝을 맺어야겠어요. 끝을 맺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오늘 나는 꼭 마흔 살이 되었어요. 부인은 지금이 중대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침대 위에 앉아있는 우시 곁을 떠나 그녀는 한 촛불을 다른 여러 초에 옮겨 붙였다. 우시는 침대에 앉아 부인을 응시하였다. 몇 해를 두고 나는 이날을 준비해왔어요. 의자에 앉은 부인은 무릎 위에 양손을 마주잡고 말하였다. 우시는 몸을 앞으로 굽히고 그의 무릎 사이에 양손을 움켜잡은 채 여전히 부인을 응시했다. 여보, 지금까지 나는 당신에게 좋은 아내였었지요? 그럼 나는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못 되었단 말이요? 우시는 불만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부부치고 우리만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그러나 내 생애는 이제 절반은 끝났어요. 당신은 아직도 젊고 한상이에요. 하지만 나는 완전히 끝을 맺었어요. 귀를 솔깃하고 듣고 있던 우시는 쭉 너러뜨렸던 몸을 바로잡았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 엄숙한 기색이 떠올랐다. 24년간의 부부 생활을 사이에 두고 그들은 서로 마주 보았다. 나는 딴 여자를 원하지 않소. 우시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나는 딴 여자를 안아본 일도 없거니와 당신은 나에게 최상의 여자여. 이렇게 말하고 우시는 주자하였다. 그의 실수는 부인의 얼굴로부터 자기의 손으로 떨어졌다. 하긴 오늘 젊은 여자를 보았지만 나는 당신이 그 여자보다 몇 갑절이나 아름답다고 생각했소. 우시 부인은 남편이 말하는 젊은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다. 아, 린이는 참 예쁜 아이예요. 부인은 내심으로 자기의 결심을 더 한층 굳혔다.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가 진행되어 만약에 우시가 첩을 얻는다고 가정한다면 누가 그 여자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부인 자신이 택하기로 하였다. 부인은 이어서 한 집안에서 세대가 혼동되면 좋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다음 양모의 아내 앵은 바로 린이의 언니라는 것을 특히 강조하였다. 나는 당신 계획에 찬성할 수 없어. 내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나 생각해 보란 말이오. 나는 그래도 여태까지 딴 여자를 찾아다니는 일은 없었는데. 우시 부인은 생긋이 웃었다. 그러나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내심은 비수에 찔린 듯 뜨끔한 것을 느끼고 스스로 깜짝 놀랐다. 우시가 그의 친구에 대한 체면을 생각하는 것을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도 빨리 자기의 청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마흔이 넘은 여자가 자식을 낳는 것을 보면 당신 친구들은 또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건 역시 흉하게 보지 않겠어요? 당신이 꼭 자식을 낳을 필요가 어디 있단 말이오. 없겠지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단차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으려는 것이오. 나는 당신을 정과 조금도 다름없이 사랑합니다. 나는 오로지 당신의 행복만을 원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행복이 된단 말이오? 우시는 슬픈 어조로 물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나는 항상 당신의 행복을 두 손으로 받들어왔어요. 부인은 두 손을 들어 무엇을 받드는 신용을 하였다. 우리의 결혼식 날 처음으로 당신을 뵌 그 순간부터 나는 한결같이 당신의 행복을 이렇게 받들어왔답니다. 그리고 나는 죽는 날까지 항상 당신의 행복만을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이 만일 나보다 먼저 죽는다면 내 행복은 당신과 같이 파묻히고 말겠구려. 우시는 빈정대며 말했다. 내가 죽기 전에 다른 사람의 손에 행복을 맡기도록 하겠어요. 우시 부인은 남편과의 단편에서 자기가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시는 움직이지 않은 채 부인의 손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를 믿으세요. 부인이 속삭였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컵 같은 것을 받들고 있는 것처럼 들고 있었다. 나는 항상 당신을 믿어왔소. 우시가 이렇게 말하자 부인은 손을 내렸다. 하여튼 나는 지금 당신하고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겠소. 그렇게 급히 무슨 일을 약속할 수는 없으니까. 우시는 완고하게 말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약속할 필요가 없어요. 설사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강요할 수 있다 해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이 문제는 이만 해두고 어서 자리에 놓으세요. 이불을 덮어드릴게요. 새벽이 가까워져서 서늘해지는군요. 주무시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부인은 우시의 어깨, 팔 그리고 손을 부드럽게 붙잡고 침대에 눕혔다. 나는 당신에게 약속하지 않았으니 그런 줄 알란 말이요. 우시는 누우면서 다시금 다짐을 하였다. 글쎄 염려 마세요. 부인은 안심시키며 우시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공기가 잘 통하도록 휘장 하나를 올리고 또 아침에 해가 들지 않게 하기 위해 다른 휘장 하나를 내렸다. 우시는 다시 부인의 손을 붙잡고 물었다. 도대체 당신은 어디 가서 자려오? 내 잠자리는 벌써 따로 만들어 놓았어요. 내일도 만납시다. 집안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거요. 우리가 서로 다른 방에서 잔다고 해도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을 테니. 부인은 조용히 방을 나와 노마님이 쓰고 있는 집체로 들어가 이제부터의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이 방은 항상 깨끗이 해두도록 일렀으며 바로 며칠 전에 그 방의 침대에 자기 이불자리를 깔도록 일러두었었다. 우시 부인은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풀먹인 이불의 감촉과 이상 야릇한 피로감으로 그녀는 일순 몸을 바르르 떨었다. 지금 자기가 누워있는 곳이 일종의 죽음의 자리인 양 그녀는 아주 깊게 잠이 들었다. 제 2장 밤에 결정지은 일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은 해가 떠야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우시 부인은 다음 날 아침 새롭고 가벼운 기분으로 잠을 깨었다. 그녀가 지금 누워있는 방은 어쩐지 서먹서먹하였다. 이 방은 지난 몇 해 동안 그리고 지난 밤 늦도록 사용한 침실과는 전혀 달랐다. 그 침실은 순전히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낳아줄 젊은 여자를 위하여 꾸며진 방으로서 노마님이 그 옛날 외아들 우시의 새색시로 우시 부인을 들여보냈던 바로 그 신방이었다. 노마님은 그 침대에 변색하지 않는 비단을 덮어 공들여 꾸며 놓았기 때문에 24년이 지난 오늘에 왔어도 새것과 다름이 없었다. 오늘 그녀는 자신의 의류나 화장도구를 이 방으로 가져올 것이다. 그녀는 누운 채로 가만히 자신의 심정을 읽었다. 다른 여자가 자기가 결혼 초야부터 사용해온 침대 위에 누울 것을 생각할 때 그녀는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절실한 고통은 아니었다. 개인적인 고통도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하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이 뜻에 거슬리는 판결을 내릴 때에 그 사람이 느끼는 그러한 커다란 고통이었다. 때문에 우시가 때를 같이하여 부인의 인생관에 쉽게 찬동만 한다면 부인에게는 기적적인 만족을 줄 것이다. 우시 부인은 생각에 잠기었다. 어째서 신은 여자가 남자를 끝까지 만족시킬 수 없도록 남녀를 창조한 것일까?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왜 남자에게만 길게 주었을까? 그러나 그녀의 이성은 즉각 이러한 생각을 고쳐주었다. 한 여자가 자식을 낳을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남자에게 매달리는 것은 하늘의 뜻에 거슬리는 것이다. 우시 부인의 생각이 여기에 이르렀을 때에 마음의 고통은 사라졌다. 그녀는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이 느껴졌다. 밤에 혼자 누워서 아침까지 잘 잘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유쾌한 일인가. 우시 부인은 옷소매를 짙게 올리고 팔을 살펴보았다. 아직도 탄력성을 잃지 않은 매끄러운 피부였다. 그녀는 새로운 자유 앞에 가슴이 부풀었다. 지난 24년 동안 한 분도 남편에게서 노연한 적이 없는 얽매임이 그와 육체적 관계를 끊음으로써 자유스러워진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남편과의 정신적인 관계만은 영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와 남편과의 정신적 관계는 새로울 여자와 남편과의 관계를 끊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 새로 들어올 여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녀는 그 여자에 관해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그 여자는 우선 젊어야 한다. 하지만 며느리들보다도 젊어서는 안된다. 그 여자는 교양이 많아서도 안된다. 그것은 우시부인 자신이 교양이 있는 까닭이었다. 또 그 젊은 여자는 우시부인의 아름다움과는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라야 한다. 이를테면 그 여자는 몸이 튼튼하고 혈색이 좋아야 하며 골격은 약간 굵직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 모든 점을 참작할 때 그녀는 결국 시골 색시가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골 색시는 대개가 건강하며 건강한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약간은 바보스러워야 한다. 그래야만 이 집의 모든 것에 만족할 것이며 그녀와 우시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니까. 우시부인은 그 젊은 여자를 뚜렷이 자기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건강하고 약간 어리석고 예뻐장한 여자를 그려본 것이다. 그 여자는 또한 먹기를 좋아하고 이렇듯 큰 부잣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쯤 이 집을 두려워할 것이다. 또 고집이 세지도 않고 거만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의 두려움을 화로 풀거나 큰 소리로 극복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평범한 여자는 얼마든지 있을 거야. 우시부인은 앵을 중매한 노파를 부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앵을 며느리로 맞을 때에도 친구인 강시부인과는 친한 나머지 결혼에 있어 응당한 요구도 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까 염려하여 이 중매 노파의 힘을 빌었던 것이다. 그 류마 할멈을 불러다가 내가 요구하는 여자를 확실히 말해야지. 이러한 우시부인의 생각에는 냉소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그녀는 앞으로 자기의 생활구역이 될 이 방과 정원을 어떻게 꾸밀까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별다른 손질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그녀는 그 어른을 몹시 따랐었다. 그 어른은 딸이 없었기 때문에 외 며느리인 자기를 딸같이 귀여워해 주었으며 더구나 며느리가 총명함과 아름다움을 겸비한 것을 알자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며느리하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을 묵살해 버리고 가끔씩 우시부인을 서재로 불러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래서 시아버지 생전에 우시부인은 마음대로 서재에 들어가서 고소를 뒤적거린 일이 몇 번 있었다. 그 책들 가운데서 몇몇 책은 여자에게 부적당하다고 해서 우시부인은 그런 책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책들까지도 그녀의 손아귀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었다. 시아버지가 별세한 후에 그녀는 책을 들여다볼 시간이 별로 없었다. 남편 우시는 독수리를 즐기지 않았으며 부인이 손에 책을 들고 있는 것조차도 좋아하지 않았다. 몸과 마음을 한 남자에게만 바쳤던 여러 해를 돌아다보며 그녀는 새로운 각오로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셨다. 이때 가볍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잉이 들어왔다. 잉은 놀란 표정을 하고 말을 더듬었다. 저는 마하 마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어요. 주무시던 방에 가서 영감님께 일어나시라고 했더니 막 화를 내시겠지요? 부인 난 잉에게 소용히 일렀다. 이제부터는 죽는 날까지 나는 이 방에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이리로 찾아오느라. 그날 그 소문은 온 집안에 쫙 퍼졌다. 아들은 그의 아내에게 그 아내는 다른 아내에게 말했다. 그리고 잉은 그의 남편 숙수장에게 이야기하고 숙수장은 그의 손아래인 요리인들에게 쑥덕거렸다. 그리하여 날이 저물 무렵에는 이 큰 집사람들 모두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소문은 노마님을 시중듣는 한일을 통하여 노마님 귀에도 들어갔는데 노마님은 그 사실을 소음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우시부인은 일부러 사전에 노마님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노마님은 자기 아들에게 화를 낼 것인지 며느리를 나무랄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할 것이다. 만일 노마님이 우시부인에게로 온다면 그것은 그녀가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 아들에게로 먼저 간다면 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오전 내내 우시부인이 월말 회개의 샘을 하고 있을 때 노마님의 한여가 노마님을 정원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오거져 있던 나무들은 이미 시원스럽게 베어졌고 이끼로 덮였던 돌들은 이끼가 벗겨져 말끔해진 것을 노마님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 살펴보았다. 그녀의 한 팔은 한여에게 부축을 받았고 다른 팔로는 용의 머리 모양을 한 긴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햇볕이 그늘졌던 정원에 돌자 연못에 논을 던 물고기들은 햇볕에 눈이 부시어 밑바닥의 진흙 속으로 숨어들어 겉으로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잠자리 한 쌍이 햇볕에 취한 듯이 물 위를 춤추며 날고 있는 것이 유일한 움직임일 뿐이었다. 너는 우리 중국의 자랑인 나무를 찍어버렸구나. 노마님은 책망하는 어조로 말을 꺼냈다. 자리에서 일어나 노마님을 맞아드리던 우시부인은 빙그레에 웃었다. 저 나무들은 너무도 쉽게 자랍니다. 그리고 심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돌 틈에서 저절로 도단한 것이에요. 어머님. 하고 그녀는 변명하였다. 노마님은 한숨을 후유 내쉬며 정원을 가로질러 왔다. 우시부인이 노마님의 팔을 잡자 노마님은 반쯤 멸시하는 듯이 우시부인을 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우시부인은 대답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너 혼자 이래도 되느냐? 노마님은 목신소리로 따지기 시작하였다. 어머님께 벌써 말씀드릴 것을 그랬습니다. 너 내 아들과 싸웠냐?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평생토록 산다 해도 싸움 같은 것은 안 할 겁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노마님은 명령처로 물었다. 어머니. 저는 마흔 되는 날 자신을 낳는 여자로서의 책임을 떠나서 젊은 여인을 서방님께 구해드리려고 오래전부터 마음먹었어요. 서방님은 이제 마흔다섯밖에 안 되셨으니 아직 남자로서의 한창 나이가 아니에요. 노마님은 마른 두 손을 지팡이에 의지하고 앉아 며느리를 자세히 보았다. 그럼 내 아들이 딴 여자와 좋아하더란 말이냐?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의 아드님은 이제 끝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정을 더 두텁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아들이 외도나 하고 다녀서 내가 홧김에 그러는 줄 알지 않겠니? 어떤 사람이 내가 따로 낳고 싶어서 따로 낳았다고 믿겠니? 응? 내가 남편에 대해서 정이 떨어졌다면 몰라도 노마님은 엄격하게 말하였다. 서방님에 대해서 정이 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한자리에서 같이 사지 않으면 남녀간의 정이 어디 있단 말이냐? 우시부인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하게 입을 열었다. 글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아마 앞으로 알게 되겠지요. 그러자 노마님은 시근덕거리며 소리쳤다. 온 집안이 욕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디서 못돼 먹은 것이라도 들어온다면 어쩔래? 그것이 걱정이에요. 어머님.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건 모두 제 불찰이에요. 우시부인은 일단 노마님의 걱정에 동조하였다. 그 새로 온다는 책신은 어디 있노? 노마님은 겉으로는 화를 내고 있었으나 내심으로는 자기의 노여움이 풀어진 것을 느끼고 있었다. 40이 넘은 여자가 자신 낳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아직 구해놓진 않았어요. 어머니. 노마님을 시중드는 한여는 노마님에게 차를 따르기도 하고 부채질을 해주기도 하며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 우시부인은 그것을 눈치채었으나 이 한여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이 새어나감으로써 모든 하인 한여들이 알게 되기를 오히려 바라고 있었다. 그런 색신은 구하기 힘들 거야. 노마님은 아직도 왕과 너조로 말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색시가 꼭 어떠한 여자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곧 구해질 것입니다. 암만 해도 난 내 아들을 좀 책망해야겠군. 노마님은 결심한 듯이 말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소방님을 책망하시면 소방님은 자기가 잘못이나 한 것까지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마흔 살이 되었다고 해서 소방님이 무슨 잘못이나 한 것처럼 생각하게 해드렸어는 안되지 않겠어요? 그건 정말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마님은 여러 해순의 자신의 경우를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자기가 영감에게 젊은 색시를 얻으라고 권유하긴 했으나 그때 만약 영감이 정말 자기 말대로 젊은 색시를 얻었다면 화를 냈을 것이었다. 노마님은 며느리의 심정을 생각하자 갑자기 서글픈 생각이 북받쳤다. 노마님은 마음이 서글플 때에는 어뢰의 시장길을 느꼈다. 그녀는 우시부인을 가래난 눈으로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었었다. 난 시장하다. 벌써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우시부인은 한여에게 일렀다. 노마님을 방으로 모시고 가서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려라. 노마님이 나가자 우시부인은 다시 자리에 앉아 월말 해결의 셈을 계속하였다. 그날이 저물도록 다시는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온 집안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조용했다. 그녀는 우시가 혹시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가슴이 이따금씩 두근거림을 느끼고 자신도 놀랐다. 그러나 우시 역시 찾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이 집안에서 일어난 사태를 상상하여 보았다. 아들과 며느리들은 이 일에 대해서 의논하더라 반나절을 토론으로 보냈을 것이었다. 그리고 결국 의견이 일취되지 않아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고 어른들이 오지 않으므로 어린아이들도 오지 않는 것 같았다. 하인 한여들도 이 집안의 분교가 낙착될 때까지 입을 다물고 그저 일이나 하고 있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익만이 그날 하루 종일 그녀의 시중을 들었고 방으로 들어올 적마다 눈이 더 빨개졌지만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루 온종일 장부를 하나하나 검열하였다. 먼저 토지관리인이 기록한 계산서를 검토했고 다음에는 의복에 관한 계산서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는 가옥수선비와 재건비의 계산서를 보았는데 집이 워낙 크고 세대가 많았으므로 그것이 항상 막대한 금액에 올랐다. 우시가문의 토지는 비옥했다. 그리고 이 토지와 상점에 온 가족이 의존하여 살고 있는 것이다. 한 집에 사는 아들들의 육촌이나 팔촌 형제들이 이 집 농사일을 관리하다가 장사차로 혹은 은행에 볼 일이 있어 혹은 무역을 하기 위하여 가끔 다른 도시에 가는 일이 있었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들은 될수록 빨리 또 틈만 있으면 돌아와서 소작준 땅의 농사를 돌보는 것이었다. 우시부인은 그 모든 토지를 집안일과 마찬가지로 맡아보았다. 우시는 과거 몇 해 동안 연말에만 장부를 검토해보았으나 우시부인은 집 계산서는 한 달에 두 번씩 토지 계산서는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토해보았다. 그는 비어, 밀, 달걀, 야채, 연료 등의 수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토지 관리는 토지에 무슨 변화가 생기던가 죄가 있으면 그때그때 우시부인에게 보고를 해주었다. 우시부인은 그런 보고를 받으면 그것을 우시와 의논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였다. 우시 가문의 수입은 지출보다 항상 웃돌았다. 곡창은 아직도 비지 않았는데 머지않아 새로 추수를 하게 될 것이었다. 식품을 넣어두는 방에는 소금에 절인 생선과 여러 가지 싱싱한 과일 채소들이 가득 차 있었다. 잘 익은 수박은 차게 하기 위하여 메어서 깊은 우물 속에 담가두었다. 토지 관리는 좁쌀할 만한 장글씨로 수박 19개, 7개는 속이 노랗고 나머지는 빨간 것인데 북쪽 두 우물 속에 담가두었음 하는 식으로 기록하였다. 장부의 일을 완전히 매듭 짓고 나자 고요하고 달콤한 고독감이 밀려들었다. 그 고독감은 외부로부터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으로부터 뿜어져 나온 것으로써 육체적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 정신의 어느 부분의 삼재에 있었던가를 규정짓기는 어려웠다. 그녀의 육체는 몹시 피곤한데도 그녀의 마음은 더욱 예민해져 활동을 하고 싶어했다. 량모의 처소 안에서는 량모와 쩌모와 그들의 아내들이 밤이 깊도록 토론하고 있었다. 두 남자는 말이 적었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에 관한 일이라서 어쩔 줄 모르고 부끄러워했다. 두 젊은 아내 중에서 맘며느리는 비교적 말이 없었다. 그녀는 누구와 이렇고 저렇고 긴 말을 하기 싫어하는 성품이었다. 그녀는 남편 량모를 남자들 중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자기는 그이와 일생 동안 같이 살 수 있을 것을 더할 수 없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상 애행으로서는 량모를 흠잡을 점이 없었다. 량모의 힘이 있는 육체, 그의 온순한 성격, 다정한 태도, 친절성과 참을성, 잘 웃는 얼굴, 입술을 암흐는 모양, 거의 두드러지지 않는 뺨, 미끈하고 순많은 검은 머리, 단단하고도 부드러운 손, 땀이 너무 많이 나거나 너무 덥거나 하지 않는 손바닥,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앵은 대단히 만족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만의 존재를 원하지 않았다. 량모의 것이 되는 것, 밤에는 그의 품에 안기고, 낮에는 그에게 봉사하고, 그의 옷을 개어두고, 그의 식사를 손수 가져다 주고, 차를 따라주고, 담배에 불을 붙여주고,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는 따위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앵의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량모의 아이를 많이 갖고 싶다는 것이었다. 자기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남편의 도구요, 바치라는 것을 항시 의식하고 있는 그녀였다. 앵은 량모 앞에서는 늘 그랬지만 지금도 오직 량모만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는 량모에게서 느껴지는 환희의 황금빛 안개를 통하여 어려운 붓이 들을 뿐이었다. 시아버지가 첩을 둘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앵에게 있어 량모를 보다 더 완전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할 뿐이었다. 둘째 며느리 루란이 이야기할 때에 앵은 듣는 척만 할 뿐 량모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루란이 형님, 형님은 맏며느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하고 물었을 때에 앵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알리기 위해 남편에게 얼굴을 돌렸다. 룰란은 독자적인 생각이 없는 앵의 태도를 경멸하였다. 룰란 역시도 남편 쩌모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쩌모와 단둘이 있을 때에는 당신은 아주머니보다 훨씬 지혜가 있어요 하고 남편에게 솔직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여자이기도 했다. 사실 쩌모는 량모보다도 성격이 강하고 예민하며 말에는 날카로움을 지니고 있었다. 량모는 그의 아버지와 비슷하였으나 쩌모는 그의 어머니 쪽을 닮은 것이었다. 룰란은 이러한 쩌모가 장남이 아닌 것을 남몰래 슬퍼했다. 쩌모와 언쟁을 부릴 때에도 룰란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언쟁을 거듭하는 건 그녀가 쩌모보다 나이가 위라는 것과 또 쩌모가 그녀를 사랑하기 전에 자기가 쩌모를 먼저 사랑하였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룰란이 쩌모를 짝사랑하기 시작한 건 상하이의 학교에서 만났을 때였다. 룰란이 쩌모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책의 언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든가 강의 노트를 잃어버렸다든가 하는 어색한 구시를 갖다 붙이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그 밖의 쩌모를 유혹하기 위하여 가전 수단을 다 동원했던 사실은 룰란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먼저 우정을 고백한 것도 그녀였었고 손을 먼저 상대편의 손에 대인 것도 그녀였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두고 룰란은 자신이 신여성이기 때문이라고 굳이 변명하였다. 그들의 연애 시절 룰란이 쩌모에게 이렇게 항의한 적이 있었다. 당신은 당신의 구식 어머니를 두려워하시나요? 그러자 쩌모의 대답은 너무도 침착했다. 어머니가 하는 일은 항상 옳기 때문에 나는 따를 수밖에. 쩌모의 말은 룰란의 가슴에 비수를 박았으며 그 비수는 아직도 그녀의 가슴에 손재하였다. 룰란은 쩌모의 어머니 우시부인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석의를 품고 우시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대해보니 미워할 대상도 질투할 대상도 아니었다. 우시부인의 냉정한 친절성은 온 가족에게 한결 같았다. 우시부인은 설사 룰란의 증오를 느꼈을 때라도 그것을 표면에 나타내지는 않았다. 룰란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다만 화가 날 뿐이었다. 하루는 쩌모와의 언쟁 끝에 룰란은 이렇게 쏘아붙였다. 당신은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해요? 어머니는 당신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데? 쩌모는 여전히 냉정한 태도로 답변했다.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사람은 내가 싫소? 이 말은 화살이 되어 다시 룰란의 가슴에 꽂혔다. 룰란은 마음에 늘 상처를 받기가 일수였으며 그녀의 자존심은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하나요? 쩌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쩌모는 이 집의 아들 가운데서 가장 잘생긴 용모와 고상한 정신을 가진 남자였다. 그의 고상한 정신이 늘 룰란을 괴롭히는 것이었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좀 이야기해봐요. 그러면 쩌모는 인간에겐 누구에게나 침해받지 말아야 할 영혼이 있는 거요. 하고 거절해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면 룰란은 거의 바라가고 만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쩌모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룰란의 성품은 폭풍우와 같았다. 그녀는 전혀 적의 꿈에 반도 못 맺히는 감옥살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이란 사실을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성미는 급했고 툭하면 남을 경멸하는 말을 쏟아놓아 다른 사람의 가슴에 멍을 입히기 일쑤였다. 아래 사람을 대할 때도 매우 불친절하여 룰란에 대하여는 아무도 성의껏 봉사하지 않았으며 그들끼리 입을 모아 돌려 룰란을 조소하였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그러한 조소를 룰란에게 일러받치는 한여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룰란은 더욱 신경질을 부렸고 이 집에서는 모든 것이 구식이라고 불평만을 일삼는 것이었다. 룰란의 불평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우시집 지붕 아래 사는 60여 식구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더구나 그녀는 아직껏 어린아이 하나도 낳지 못하는 처지가 아니던가. 그러므로 이날 밤 룰란이 그의 시아버지 우시에 대해 너무 많은 불평을 하자 쪼모는 그녀의 말에 실정이 났다. 쪼모는 하품을 하고 기지기를 켜며 소리내어 웃었다. 우리 가엾은 아버님. 여보 우리가 동정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아버님이오. 우리는 앞으로 올 여자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으면 되겠지만 아버님에게는 그 여자가 밤낮 무거운 짐이 될 것이오. 자, 밤이 깊었으니 가서 자도록 하지. 나도 이제 자야겠어. 쪼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치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개한테 하는 것처럼 룰란에게 휘파람을 휙 불고 나가버렸다. 룰란은 남편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우시부인은 참으로 편안한 잠을 잔듯 하였다. 이튿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암흑바다 한가운데서 달빛같이 하얀 길을 하나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가 택한 축복받은 길이었으며 그 길은 지금 그녀 앞에 분명히 가로 놓여 있었다. 하루빨리 새 여자를 오게 해야겠군. 그녀는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그 여자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자신뿐만 아니라 이 집안은 더욱 어수선해질 것이리라. 우시부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몇몇 여자 가운데서 생각해 보았으나 그 중에는 합당한 여자가 없었다. 모두가 너무 높지 않으면 너무 낮았다. 교만하고 말승부를 부잣집 딸이 아니면 서양식 교육을 받아서 우시부인 자신까지도 밀어낼 위험성이 있는 여자들 뿐이었다. 우시부인은 그날 중으로 중매 할멈을 불러 이 일을 매듭지어리라고 생각했다. 잉이 아침 차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우시부인은 그녀에게 일렀다. 내가 아침을 먹은 후에 류마 할멈을 만나게 해다오. 네, 그러지요. 잉은 말없이 일어나서 우시부인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녀는 우시부인의 공단같이 매일 끈한 긴 머리를 빗겨 따올린 후 조반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우시부인 역시 말이 없었다. 우시부인이 아침상을 물리고 마지막 찻잔을 놓았을 때 잉이 류마 할멈을 안내해 들어왔다. 류마 할멈은 자기가 불려오는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다. 이 할멈은 부잣집에는 빠짐없이 자기의 사람을 도와 그 집의 남녀간에 불화가 생기면 즉각 자기에게 말하게 해두었던 것이다. 젊었을 때 매춘분호를 쓸 했던 그녀의 납작한 코는 사냥개의 코가 들짐승의 냄새를 맡듯이 남녀를 배합시키는 데는 매우 민감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약속바른 여자인지라 먼저 알고 있다는 눈치를 보이지는 않았다. 대신에 그는 이렇게 불려온 것은 우시부인이 며느리를 맞으려고 하기 때문인 줄로 아는 채 하였다. 우시부인 역시도 류마 할멈이 이 집의 어느 한여를 통하여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을 짐작은 하고 있었다. 마님 오늘 아침은 이러시구먼요. 류마 할멈은 방으로 들어서자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나는 이런 아침이 좋소. 우시부인은 자리에 앉은 채로 인사를 하였으나 그 몸짓에는 친절함이 가득했다. 잉은 노파에게 차를 따라주고 밖으로 나갔다. 류마는 훌훌 소리내어 차를 마시며 수다스럽게 말했다. 마님은 전보다 예뻐지셨군요. 영감님께서는 천만다행이시우. 류마는 첫 문제를 꺼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면 우시부인이 곧 휴 한숨을 내쉬면서 아이고 예뻐지는 것이 뭐여 하고 말하리라고 생각했던 까닭이다. 그러나 우시부인은 고맙소 라고 짧게 말할 뿐이었다. 마님 셋째 아드님의 베필이 될 만한 훌륭한 며느리감으로 여기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소이다. 류마 할멈은 무릎 위에 놓았던 푸른 무명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다. 보자기에 난 영화 배우의 사진이 가득 실린 서양 잡지 한 권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 책갈피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내 놓았다. 젊은 여자가 셋이 있는데 모두 좋소이다. 셋 뿐이요. 우시부인은 미소를 띠며 중얼거렸다. 류마 할멈을 보면 우시부인은 속으로 웃어왔다. 남녀 간의 정욕을 마치 쌀이나 달걀, 배추처럼 내놓고 흥정하기 때문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합해서 셋 뿐이란 말은 아닙니다. 류마 할멈은 냉큼 대답하였다. 내가 어느 중매장에만 못할까 봐 그러시오? 마님? 하지만 이 셋이 그 중 난 여자들이라오. 훌륭한 가문에다 지참금도 듬뿍 줄 거구만요. 어디 그 서양 책이나 좀 봅시다. 우시부인은 막상 일을 매듭질해 하고 보니 기분이 착잡해져 말끝을 잠시 돌렸다. 이 책에 있는 여자들은 하나도 내가 중매할 만한 여자들이 아니라오. 다 서양 여자들의 활동사진인가 무언가 하는 것들이지요. 나도 알고 있어. 서양 사람들은 어떤 여자를 미인이라고 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우시부인은 책장을 넘기며 종이 위의 얼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모두가 비슷해 보이는 걸 서양 사람들은 죄에다 비슷하게 생겼나 보군. 류마 할멈은 소리를 내어 웃었다. 그렇지만 어디 샤전도 부인이야 이런 여자와 비슷하긴 합니까? 난 이런 여자는 다 시집 보낼 수 있지만 샤전도 부인은 자신 없습니다. 샤전도 부인에 대해서는 이 도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장기를 두며 혹은 가게에서 그리고 찻집에서 그니를 놓고 하는 농담이 끊이지 않았다. 모두가 샤전도 부인은 착한 여자라고 하면서도 왜 그런지 모두 그 여자를 우서워했다. 전적으로 그 여자의 편을 드는 사람이라고는 그녀의 늙은 요리사뿐이었다. 샤전도 부인이야 여성이 아니요. 서양 여성이란 말이요. 여성이란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자라고 할 수는 없소. 그것은 그렇고 할멈은 어디서 이런 책을 구하였소? 우시부인은 다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샀지요 마님. 5, 6년 전에 상하이에 가는 인편에 부탁했죠. 뭐하려고? 물으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남자들 가운데는 그런 얼굴을 보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오. 그 이들의 욕정을 일으키게 하는 모양입니다. 또 신식 남자들은 이런 얼굴을 가리키며 이런 여자를 하나 구해주시오 하고 주문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내겐 돈벌이가 생기는 셈이지요. 우시부인은 책을 덮어 리오마 할멈에게 돌려주었다. 이젠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시오. 우시부인은 리오마의 더러운 손에 손이 닿지 않도록 몸을 사리며 사진을 받았다. 이 새 얼굴도 비슷하게 보이는걸? 젊은 여자는 다 비슷해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리오마 할멈은 반박하듯이 말했다. 우시부인은 소용하게 웃으며 그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한결같이 검고 매끈한 머릿결을 가진 젊은 얼굴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시부인은 그 얼굴들을 더 이상은 보지 않을 양으로 사진을 뒤집어 놓았다. 아주 먼 곳에 집이 있는 천연은 없소? 마님이 요구하시는 여자를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리오마 할멈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음을 알고 그녀의 약삭바른 마음은 이 문제에 집중되었다. 말씀만 있으시면 여자를 벌써 구해낸 것이나 다름없소이다. 하늘로 갔으면 모르되 이 땅에 있기만 한다면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젊은 여자로서 우시부인은 조저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가속들 앞에서 젊은 여자 얘기를 할 때 말을 더듬은 일은 없었다. 하지만 남녀를 상품같이 취급하는 가혹한 늙은 높아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말을 더듬었다. 리오마는 작고 날카로운 눈으로 우시부인을 뚫어지게 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부인은 정원으로 눈을 돌렸다. 맑은 아침이었다. 반짝이는 햇살이 돌들을 씻어놓은 듯 빛나게 했다. 귀여운 여자로서 우시부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귀엽기는 하지만 예뻐지는 않은 처녀. 나이는 스물두 살 정도가 좋겠고 뺨이 둥그럽고 성격은 어린애같이 부드러워 그녀의 애정으로 한 남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여자 그러나 어느 남자나 너무 깊이 사랑하지는 않을 여자 그리고 새옷을 입거나 단것을 먹음으로써 성가신이를 잊어버리고 말 여자 물론 어린애들을 귀여워하고 마음씨 고운 여자 또 늘 친정생각을 하지 않도록 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 여자 마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류마 할멈은 우시부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릎을 탁 쳤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더니 혼잣말로 종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뭐니 안되겠군. 그 여자는 부모가 없단 말이야. 마님은 그런 색시를 며느리로 삼을 수는 없을 테지요. 더구나 이 양반집에 장사치의 피가 들어서는 안되지. 우시부인은 멍하니 정원을 내다보던 눈을 돌려 류마 할멈의 얼굴을 쏘아보며 나재익이 말하였다. 나는 우리 팽모의 아내를 맞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팽모를 위해서는 또 다른 생각이 있어. 내가 지금 요구하는 여자는 바로 내 영감님의 작은 댁이 될 사람이요. 류마 할멈은 깜짝 놀라 부르러 떠난 시늉을 했다. 그리고 그 두터운 입술을 오므리고 조금 전에 넣었던 수건을 다시 꺼내어 자기 눈에다 대었다. 아이고 뭐니나 그런 양반도 어쩌면 류마 할멈은 울상을 하며 종을 그렸다. 우시부인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할멈 우리 영감님을 잘못 생각하지는 말아요. 그것은 모두가 나의 생각이란 말이요. 우리 영감님은 자꾸 싫다고 하는 것을 내가 고집해서 얻어드리는 거요. 류마 할멈은 눈에 대었던 수건을 넓다란 품속에 집어넣으며 활기를 띄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 여자가 합당하겠군요. 그 색신은 몸이 튼튼하고 얌전합니다. 난 내가 불일한여를 구하려는 게 아니요. 우시부인은 류마 할멈의 말을 막았다. 한여가 아닙지요 마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색시가 활달하고 공손하고 어졷한 여자라는 말씀입니다. 류마는 긴장된 얼굴로 말했다. 그 색시가 적격입지요. 상인의 딸만 아니었더라면 벌써 몇 달 전에 시집 보내고도 남았겠수. 마님도 잘 아시다시피 양반 집에서는 상인의 피가 사손에 섞이는 것을 꺼리지 않소이까? 그 여자는 몸이 튼튼하긴 하지만 결코 천하지는 않소이다. 그 여자의 사진은 가지고 있어? 우시부인은 류마의 말을 막으며 물었다. 아, 불사. 생각을 못했군요. 하기는 그 색시도 사진 같은 것을 찍을 생각은 하지 못했을 거요. 사실로 말씀드리면 류마 할머니는 혀를 찼다. 그리고 무명수건을 입에 대고 또 한 번 기침을 하고 나서 말했다. 그 색시에게 흠잡을 점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그를 모른다는 것이지요. 옛날 같으면 여자는 무식한 것이 도리어 더 그렇졌지만 요즘은 서양 풍속의 영향으로 어리그로우? 이젠 모든 것을 마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자가 무식해도 그건 상관없소. 우시부인님 말하자 류마의 얼굴은 기쁜 웃음으로 주름이 잡혔다. 그녀는 두 손으로 무릎을 타지며 외쳤다. 그러면 성사 됐소이다, 마님. 마님이 데리고 오라는 데에 언제든지 데리고 없지요. 그 색시는 지금 양음이와 같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답니다. 양음은 이라니요? 마님께 말씀드릴 것도 없지만 구태의 하자면 이렇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그 양음이가 성 밖에서 갓난아이를 주었던 것이지요. 그 옆에 내는 자기 남동생의 생일잔치에 가서 배불리 먹고 오던 길이었지요. 어린이 울음소리가 나길래 가보았더니 계집애라서 그냥 버려두려고 했답니다. 그 집안도 원체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고 가려다가 생각해보니 그의 아들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 계집애를 갖다 길러서 장차 며느리로 삼으면 새로운 며느리를 맞아오는 것보다는 비용이 안 들거라고 생각했더랍니다. 그래서 갖다 길렀는데 글쎄 그 양음이가 자기 외애들하고 짝을 지어주기도 전에 아들이 병들어 죽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흑사병으로 죽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들은 없고 그 색시만 남았답니다. 우시부인은 류마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신중하게 듣고 있었다. 그럼 그 수양음이가 딸아이를 아주 내놓으려고 하겠수? 암 내놓고 말고요. 그 양음이는 끼니를 걸어다시피 하는 처지이고 또 그 색시는 자기의 핏줄을 타고난 딸이 아니니까요. 유마할멈은 자신있게 말했다. 우시부인은 정원적으로 눈을 돌렸다. 돌단벽은 강렬하게 햇볕을 반사하고 있었고 대나무의 그림자는 더 짧아져 있었다. 깊은 생각에 잠길 때에 늘 하던 벌어처럼 그녀는 가느다란 손가락을 입술에 대었다. 그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설마 속는 것은 아닐 테지. 유마가 나를 속인 대자 이루어올 것은 없으니까. 또 이 할멈이 말한 것처럼 젊은 여자란 그 성격만 알고 나면 어떤 여자든지 다 비슷한 것이니까. 마님 그럼 얼마나 내시겠수? 유마 할멈의 말이 그녀의 생각을 깨웠다. 물론 그 여자에게 옷을 사입하도록 해야겠지요. 우시부인은 여전히 생각에 잠겨서 말했다. 네 알겠소이다. 그 양음이는 색시의 친어머니가 아니니까 그녀의 양녀에게 무엇을 해주든 아무런 상관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지 않더라도 자기 손에 은전히 수북하게 들어오기만 바랄 것입니다. 백냥이면 시골 여자에게는 과히 적은 돈이 아니요. 그렇지만 나는 좀 더 내지 이백냥이면 충분할 것이요. 50냥만 더 생각하시오 마님. 유마 할멈은 조르듯 말했다. 그녀의 거무치티한 피부에서 땀이 솟아나왔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 이백냥은 그 색시의 양음이에게 갖다주고 오늘이라도 그 양녀를 내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요. 우시부인이 선뜻 대답하자 류마 할멈의 작은 눈가에는 탐욕의 후회스러움이 역략히 나타났다. 더 청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것은 없어. 나는 정당한 값을 알고 있으니까. 우시부인은 류마의 정곡을 찔러 말했다. 저는 마님의 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류마는 변명하듯 말했다. 그녀는 사진들을 도로 넣기 전에 한 번 손에 쥐고 말했다. 마님 이분의 아주 훌륭한 면허님도 맞으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우리 팽무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좀 더 기다려야겠소. 우시부인은 고개를 흔들었다. 어른 말씀입지요. 류마 할멈은 그 사진들을 보자기에 돌아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그 색시를 곧 데려올까요? 오늘 저녁 해가 진 다음 이리로 데려오고려. 좋습니다. 좋고 말고요. 때를 잘 정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동안에 그 색시는 몸도 씻고 머리도 깨끗이 빗고 또 옷도 갈아입고 해야 할 것이니까요. 류마 할멈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늘어놓았다. 그 여자가 올 때에는 맨몸만 오라고 이러시오. 하고 우시부인은 당부하였다. 암 그러시오. 그러고 말고요. 류마 할멈이 나가자 잉이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 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우시부인도 말이 없었다. 잉이 테이블과 중매 할멈이 앉았던 의자를 닦고 또 그 할멈이 들었던 찻잔을 마치 더러운 물건이나 짚는 것처럼 들고 놓고 하는 동안 우시부인은 잠자고 보고만 있었다. 잉이 일을 끝내고 나가려고 할 때에 우시부인이 말했다. 오늘 저녁 해가 진 후에 젊은 여자 한 사람이 찾아올 거다. 그 여자가 오면 곧장 이리로 안내해 오도록 해라. 그리고 이 방에다가 그 여자가 쓸 작은 대나무 침대를 하나 준비해 놓아라. 네 마님 잉은 목매인 대답을 하고 휙 나가버렸다. 어느덧 해가 기울고 황혼이 깃들었다. 우시부인은 점심 식사가 끝나면 침실로 가서 한 시간쯤 쉬는 습관이 있었다. 그런데 이날은 침실에 들어와서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쌀 수도 없고 쉴 수도 없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 방이 아직도 그녀에게 소먹소먹한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시부인의 불안은 그 방의 탓이 아니라 그녀의 속마음 탓이었다. 오늘은 눕지 않겠다. 그녀는 잉에게 일렀다. 잉은 모든 것을 안다는 표정으로 우시부인을 한동안 물구러움이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마님 오늘 오후에는 좀 주무세요. 오늘 밤엔 낮은 사람이 오면 잘 주무시지 못할 것이 아니겠어요? 앉아도 괜찮을 것 같다. 우시부인은 소용히 대답하였다. 그녀는 잉의 마음씀에 공연이 기분이 상하여 언성을 높여서 말했다. 어서 가봐라. 난 혼자서 책을 읽어야겠어. 많이 마음대로 하세요. 잉은 방 한가운데에 서 있는 우시부인으로부터 보통 때와는 달리 휙 몸을 돌려 문 밖으로 나갔다. 우시부인은 그녀를 주의해 보지도 않고 손가락을 고운 입술에 갖다 대고 생긋 웃었다. 그리고 고개를 한 번 갸웃하고는 그 방에서 나와 서재로 갔다. 그녀의 발은 서재 앞의 타라스 오목해진 돌을 밟았다. 그 돌은 과거 무수한 사람들이 밟았었던 것이다. 그 사람들은 모두 남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 세상에 없다. 오목해진 돌 위에 서서 우시부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일찍이 맛보지 못한 자유스러움과 마음의 대담성을 느꼈다. 이 서재에서는 자기가 하는 일을 참견할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었다. 자 그럼 이제는 그 금단의 책을 한 권 읽어보기로 해야지. 우시부인은 강한 호기심을 느끼며 서재로 들었었다. 그 옛날 시아버지는 금단의 책들이 쌓여진 선반을 가리키며 아가 이 책들은 내가 읽을 책이 아니다. 하고 엄숙한 어수로 며느리에게 일렀었다. 여자애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버님? 그때 우시부인은 물었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말을 하였다. 잠자리를 같이 하는 여자가 자기보다 지혜가 우월한 것을 참을 수 있는 남자는 없느니라. 남자가 아는 것을 여자가 알아서는 안 된단 말인가. 우시부인은 중얼거리며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한 권 뽑았다. 그 책은 시민친구와 그 여섯 부인에 관한 이야기로서 누구나 어려운 푸시 아는 내용이었다. 공단 헝겊으로 만든 표지에는 금병뇌라고 붓글씨로 씌어져 있었다. 우시부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우시 가문의 모든 남자들이 이 책들을 읽었음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여자로서 이런 책을 손에 댄 것은 우시부인이 처음일 것이었다. 우시부인은 책상에 앉아 우선 책안의 그림들을 들여다보았다. 그것들은 모두 유명 화가가 그린 것으로써 그 감각적인 손에는 심오한 기교가 깃떨어 있었다. 우시부인은 특히 시민친구의 얼굴 모습을 연구해 보았다. 남자의 쇠퇴 과정을 그려내는데 화가는 탁월하였다. 여자의 육체를 사랑하는 것으로만 청춘의 의미를 깨달았던 시민친구의 젊고 생기있는 얼굴은 점점 쇠퇴하여 마침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송장의 얼굴 모양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림의 하나하나를 의미심장하게 들여다보자니 그 이야기의 심오한 뜻도 쉽게 깨달아질 듯하였다. 요약하자면 이 책의 내용은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한 사나이의 영혼이 붕괴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었다. 부인은 몇시간에 걸쳐 그 책을 읽었다. 그녀는 잉이 옆방에서 바삐 다니는 소리를 들었으나 방문으로 자기를 들여다보고 가버린 것도 몰랐다. 어둠이 방에 스며들어 글씨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소요된 시간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처럼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다. 나는 시아버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야 할 걸 그랬어. 이 책은 예전에 읽었어야 할 것인데 우시부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그 책들을 케이스에 넣고 상자구리를 채워 선반의 제자리에 올려놓아두었다. 그리고는 양손을 뼈에 대고 방안을 왔다갔다 하며 생각을 모아보았다. 아니다. 내가 젊었을 때 그 책을 읽지 않기를 잘했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시아버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다. 이 책들은 사실 저자의 위대한 지혜가 번뜩이는 작품이기는 하지만 독자가 위대하지 않고서는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었다. 우시부인은 우시부인은 자신이 20년 전에 이 책을 읽었다면 아마도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했다. 사람의 지혜는 나이를 먹음으로써 점점 살이 쪄가는 것이기에 한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잉이 문간에 다시 나타났다. 황혼이 깃든 정원에 잉의 그림자는 유난히 검었으며 그 뒤에는 또 하나의 그림자가 따르고 있었다. 잉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마님 유마 할머니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우시부인의 두 손은 자기의 뺨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잠시 동안 대답하지 않다가 말없이 의자로 가서 앉았다. 촛불을 켜라 그리고 그 여자만 데리고 들어와 할머니 만나지 않겠다. 잉은 삼사코 옆으로 물러났다. 우시부인은 문가에 선 젊은 여자를 볼 수 있었다. 촛불이 여자의 전신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건강하고 혈색 좋은 처녀가 어린애같이 눈을 크게 뜨고 마주 보았다. 여자의 검은 머리는 시골 여자처럼 틀어서 올렸고 이마에는 앞머리를 들이오고 있었다. 그리고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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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보자기 써서 들고 있었다. 손에 무엇을 들고 있지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내가 일부러 일렀는데 어린애같이 순진해 보이는 여자에게 우시부인은 겨우 이런 단순한 말을 걸었다. 달걀을 며여달 싸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좋아하실 것 같고 또 다른 것은 가지고 올 것이 없고 해서 모두 좋은 달걀이에요 하고 말하는 여자의 목소리는 쾌활한 편이었으나 이 방 안에서 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이 다소고 다였다. 우시부인은 여자의 발을 내려다 보았다. 발을 졸라매지 않았었니? 여자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아무도 졸라매질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 늘 밭에 나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까요. 그때 옆에 서있던 잉이 입을 열었다. 아휴 발 참 크기도 하지. 시골 계집애들 모양으로 맨발로 쏟아낸 모양이로군. 어쩌면 저렇게 모양도 없을까? 여자는 불안한 듯이 잉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우시부인을 쳐다보았다. 우시부인은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화질을 돌렸다. 자 어디 그 달걀을 좀 보세. 여자는 보자기를 조심스레 책상 위에 놓았다. 그러고는 보자기를 풀어 달걀을 하나하나 꺼내어 살펴보았다. 하나도 안 깨섰네. 오는 길에 깨뜨릴까봐 걱정했었는데 모두 열다섯 알이에요. 여자는 말을 멈추고 우시부인을 바라보았다. 우시부인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망설이는 모양이었다. 나를 형님이라고 불러도 좋아. 우시부인은 친절하게 말했다. 여자는 더욱 부끄러워진 듯 자그마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주일 넘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맛보시라고 가져왔어요. 고마워. 정말 싱싱해 보이는 것. 우시부인은 우시부인은 여자가 가까이 서있을 때 이미 그녀의 모든 것을 관찰했다. 여자의 입기만 향기롭고 깨끗했으며 살에서는 건강히 발산하는 냄새뿐이었다. 여자의 이빨은 고르고 휘었다. 보자기를 푸는 여자의 손은 갈색빛으로 좀 거칠었지만 잘생긴 손이었다. 푸른 무명옷에 감싸여진 여자의 몸은 포동포동 하였으나 살이 찐 편은 아니었다. 목은 매끈했으며 표정은 순진해 보이고 귀여웠다. 이 집이 마음에 들 것 같이 보이는가 우시부인은 농가에서 무슨 가축처럼 사들여진 여자에 대하여 약간의 연민을 느꼈다. 비록 뺨이 볕에 타고 마구 만들어진 옷을 입은 촌색시였으나 이 여자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우아하고 선량한 기쁨이 깃돌여진 것을 발견했다. 한편 여자도 우시부인의 친절을 감지한 모양이었다. 그녀의 크고 청명한 눈에는 감사의 빛이 떠올랐다. 리오마 할머니 말하기를 마님께서는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착한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님께 잘 보이도록 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 얻고 왔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여자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숨김없이 대충 이야기해 주게나 정직하게 말하면 나는 정말 신용하겠어? 죄다 말씀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우선 달걀을 부엌으로 가져다 두고 와야 하지 않아요? 아니 하면서 웃이 보이는 웃음을 참았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부엌에 있는 한여들이 얼마나 놀랄 것인가. 달걀은 잉이 부엌으로 가져갈 것이니 염려 말고 그 의자에 앉아서 나하고 이야기나 하도록 하지. 여자는 달걀 보자기를 도로 묶어놓고 나서 의자 끝에 앉았다. 그녀의 표정은 약간 괴로운 빛이었다. 시장 않은가? 아니요 괜찮아요. 여자는 조용히 대답하고 몸을 똑바로 세우며 우시부인을 바라보았다. 우시부인은 또다시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배고픈 기색이 영역했기 때문이었다. 자 말은 바른대로 해. 시장 하지. 그러자 여자에게서 갑자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저도 사람이지요. 체면 차리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류마 할머니 저에게 이러기를 시장 안가 하고 마님께서 물어보시거든 아니 괜찮아요 하고 대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욕심 꾸르기 같이 보일 것이라고 하였어요. 여자의 여자의 솔직한 그녀는 길게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모쩍 부끄러운 모양이었다. 그녀의 몸은 우시부인을 향하고 있었으나 눈은 딴 것을 보고 있었다. 우시부인은 이 여자에게 한 가지 결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처녀의 몸집이 너무 큰 점이라고 생각하였다. 유마 할머니 말하기를 처녀는 부모 없이 자라났다고 하던데 가족 소식은 영 못 듣는가? 여자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저를 낳자마자 저희 부모는 저를 버렸어요. 양어머니가 저와 같이 성안의 장에 갈 때에는 몇 번씩 이나 가르쳐주어서 저는 버려졌던 것을 알고 있어요. 양어머니 말씀이 무명이 아니라 명주 장포에 싸서 버렸을 뿐이고 다른 것은 하나도 보지 못하셨다고요. 그 명주라는 것은 다 떨어졌더라고 해요. 그 명주를 가지고 왔는가?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아 단 하나밖에 없는 섹시의 물건이 이만큼 섹시가 가지고 왔으리라고 생각한 것 뿐이지. 우시부인은 처녀의 휘둥그레진 눈을 보고 웃어 보였다. 그 명주를 좀 보여줘. 무조건 우시부인의 말에 복종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여자는 손을 품에 넣어 둘둘 말린 명주를 꺼냈다. 그것은 깨끗이 세탁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빛깔이 처음의 새빨간 빛으로부터 연분홍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것은 짤막한 여자의 장포로서 품은 좁아도 소매는 길었다. 이것이 처녀의 어머니 것이라면 섹시 어머니도 키가 크겠군 하고 우시부인이 말하자 그런 것을 아세요? 하고 여자는 소리쳤다. 우시부인은 수노인 것을 살펴보았다. 장포의 깃을 돌아 섭에 이르기까지 소가 놓여 있었고 넓은 소매 끝에도 삥 돌아 소가 놓여 있었다. 참 잘 온 수로군. 북경식으로 실마디가 톡톡 나오게 놓았는데 우시부인이 칭찬의 말을 하자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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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안 안 것보다 더 많이 아시네요 하고 여자는 숨가쁘게 소리쳤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그것뿐이야. 우시부인은 장포를 도로 집어넣어 여자에게 주었다. 그러자 여자는 그것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은 채 말했다. 저 대신 그냥 가지고 계세요. 여기서는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럼 내가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라도 도로 달라고 하면 주지. 제가 이 집에 있도록 해 주신다면 그것을 도로 찾을 리는 없어요. 저녀는 애원하듯이 말했다. 아직도 나는 색시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여자의 표정이 실망한 어린애 모양으로 파리하게 변하였다. 저에게는 본래 이름이 없어요. 저의 양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은걸요. 양어머니는 글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색시를 부를 때 무슨 이름을 붙여서 불렀을 거 아니겠어? 제가 어렸을 때는 작은 애 컸을 때는 큰 애라고 불렀고 또 늘 좋은 애라고 불러왔어요. 하고 처녀는 대답했다. 물론 그것은 이름이 아니지. 앞으로 내가 색시를 좀 더 알게 되면 이름을 지어주지. 우시부인은 친절하게 말했다. 바로 이때 잉이 상을 들고 들어왔다. 우시부인은 상에 놓인 음식들을 들여다보았다. 만약 잉이 하녀에게 주는 것과 같은 식사를 가져왔다고 하면 우시부인은 그것을 물리쳤을 것이다. 그러나 잉도 지각이 있는 여자였으므로 우시의 가족보다는 못하지만 부엌살이 하는 하녀들보다는 훨씬 나은 식사를 가져왔다. 닭고기국과 돼지고기에 배추를 썰어낸 흰쌀밥에 차투전자와 차투전자와 차짱까지도 차려져 있었던 것이다. 젓가락은 상하와 언어로 만든 가죽용도 아니었고 부엌의 한여들이 사용하는 대젓가락도 아닌 그것은 이 집 어린애들이 사용하는 것 같은 붉은 칠을 한 나무젓가락 이었다. 어서 대접해 주어라. 잉은 조금방 쓰리다가 입술을 깨물며 부인의 말에 복종하였다. 그런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여사는 자기에게는 과분하다는 생각만을 속으로 하였다. 우시부인은 여자가 감출 수 없는 시장끼와 체면을 차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았다.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금 있다가 돌아올 테니 실컷 먹어요. 우시부인은 안방으로 갔다. 이 방에는 이인이 세 여자를 위하여 준비해둔 대나무 침대가 있었다. 우시부인은 생각에 삼긴 채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처녀를 이 방에서 며칠 밤 자게 해야겠군. 이 집에서 자기의 지위를 깨닫고 또 내가 그녀를 이해할 때까지는 이 방에서 재우도록 하는 것이 좋아. 그녀는 자기의 침실로 들어가서 공단으로 만든 신을 신고 타일이 깔린 마루를 소리 없이 거느며 생각을 계속했다. 그 여자는 어린이처럼 천진난만하다. 자기의 모든 마음을 아무에게나 숨김없이 나타내는 여자이다. 반면에 그것은 여자가 아직 정신적으로 발달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자는 앞으로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그 여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녀의 눈에는 청명한 빛이 엿보이고 입술은 부드러움으로 충만하다. 혹시 여자는 너무 청명한 것은 아닐까. 그 명주로 만든 장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자는 가문에 있는 집의 딸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어떤 부자집 한여가 그 집의 어떤 남자와 관계해서 임신한 결과 이 여자를 낳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장포는 그 집의 여자 주인이 한여를 쫓아내면서 주었는지 모른다. 음 아무리 해도 여자의 근원을 알아낼 도리가 없군. 우시부인은 이런 의문들 때문에 몹시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잠시 후에 서재로 돌아갔다. 여자는 혼자 있었다. 두 손을 꼭 쥐어 무릎 위에 놓고 꼿꼿하게 앉아 있었으며 식사는 벌써 끝나 잉이 상을 치운 뒤였다. 우시부인을 보자 그녀는 얼굴에 안도의 빛을 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님 전 이제 뭘 할까요? 그녀는 신뢰하는 어제로 우시부인을 불렀다. 이로 말미암아 우시부인은 뜻하지 않게 여자에 대한 온정히 솟아오름을 느끼고 도리어 너무 일찍 암치 여자에게 정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경계하였다. 매일 밤 이때쯤은 무엇을 했지? 저녁밥을 늦게 먹고는 바로 누워 잤어요. 어두워진 후에 앉아있으면 공연이 초만 없으니까요. 여자의 대답에 우시부인은 또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러면 오늘 밤도 일찍 자는 것이 좋겠군. 하고는 침대를 준비해 놓은 방으로 여자를 데리고 갔다. 저기에 그대의 침대가 있고 저 문 건너방은 옷을 갈아입는 곳이야. 제 준비는 벌써 다 된걸요? 오기 전에 집에서 몸을 깨끗이 씻었어요. 옷만 벗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내일 또 만나. 우시부인은 곧 그 방을 나오려 했다. 그러자 여자는 소용하게 인사를 하고 덧붙여 말했다. 그러면 형님 안녕히 주무세요. 밤에 무슨 말씀이 있으시거든 저를 불러주세요. 필요하면 부르지. 우시부인은 그 방에서 나와 자기 방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침대에 누운 지 오래도록 우시부인은 조음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 열두시가 되었을 무렵 그녀는 일어나서 여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촛불을 켰다. 여자는 자고 있었다. 아무런 동요도 없이 왼쪽으로 몰아놓은 채 한 손으로 볼을 바치고 있었다. 입은 다물어졌고 얼굴이 붉어스름해져서 편한 숨을 쉬고 있었다. 우시부인은 그 여자의 얼굴이 깨어있을 때보다 더 예뻐다는 점과 허무하게 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무명으로 된 속옷을 입고 있었는데 탄력 있고 단단해 보이는 한쪽 젖가슴이 목순으로 내다보였다. 우시부인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여자의 모습에 만족했다. 그녀 자신은 잠을 깊이 들지 못하는 습성 때문에 자다가 우시가 한 번 침대에서 뒤치락 끓이면 곧 잠을 깨어 다시는 잠들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우시부인은 양손으로 촛불을 가리고 여자의 얼굴 가까이에서 몸을 굽혔다. 여전히 향기로운 숨결 이었다. 우시부인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 다시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어느결에 스르르 잠이 들었다. 날이 밝기 전 우시부인은 부스럭되는 소리에 잠을 깼다. 대나무 침대가 삐걱거리며 인기척 소리가 났다. 우시부인은 완전히 잠이 깨었지만 누운 채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버뜩 여자가 도망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다. 우시부인은 벌떡 일어나 여자의 방으로 갔다. 여자는 옷을 다 입고 보성과 신까지 신은 채로 의자에 앉아 긴 머리를 빗질하고 있었다. 지금 어디 가려고 그러나 깜짝 놀란 여자는 커다란 빗을 손에서 떨어뜨렸다.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로 흘러내렸다. 가기는 어디를 가요? 여자는 일어서서 우시부인을 바라보았다. 머리카락 사이로 그녀의 검은 두 눈이 반짝 그리고 있었다. 저는 방금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첫 새벽에 일어났지? 의아하다는 듯 부인이 물었다. 일어날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달기 울었는데요. 여자는 눈이 둥그레져서 말했다. 우시부인은 갑자기 보통 때와 다른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대는 시골에서 왔으니까 그렇겠지만 이 집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 하인 하녀들도 한 시간 후에야 일어나고 또 우리는 그네들이 일어난 후 한 시간 쯤 있다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다시 자야 합니까? 여자는 어린아이처럼 멍한 얼굴로 물었다. 그럼 무엇을 하겠어? 방안을 쓸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마당을 쓸던지. 이렇게 말하고 여자는 방글방글 웃었다. 그럼 마음대로 하지. 우시부인도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조용히 쓸테니 형님은 어서 가서 더 주무세요. 하고 여자는 기뻐했다. 우시부인은 자기 침대로 돌아갔다. 여자의 빚이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자는 마당과 마루를 쓰는 모양이었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는 가볍고 그 동작은 조심스러웠다. 얼마 후에 우시부인은 저절로 다시 잠이 들었다. 그리고 잠이 깨었을 때 늦은 아침 이었다. 햇볕이 마루에 까지 들었고 잉이 침대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시부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다. 잉은 부인의 시중을 들었다. 침묵이 오래 계속되자 드디어 부인이 침묵을 깨뜨렸다. 그 처녀는 지금 어디 있지? 앞 들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감을 달라고 하기에 어린이 버선을 기울하고 주었지요. 잉의 약간 경멸하는 듯한 말투는 그 여자를 한여 이상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들렸다. 그러나 우시부인은 잠자고 있었다. 잉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우시부인은 정원으로 나갔다. 여자는 대나무 그늘의 작은 쇠다리 의자에 앉아서 두터운 버선 바닥을 짚느라고 손가락을 재빨리 놀리고 있었다. 그녀의 장지 손가락에는 골무 대신에 노가락질을 끼고 있었다. 그녀는 우시부인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 말은 하지 않았다. 앉아 우시부인은 사기로 만든 의자에 앉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이때 부인은 둥근 정원의 문을 등지고 자리를 잡았고 여자는 그 문을 향해 있었다. 여자는 문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부인은 여자의 눈이 내리깔리며 볼이 금방 붉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한 표정을 본 부인은 어떤 남자 아마도 요리인을 보았으려니 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뜻밖에도 아들 팽모가 거기 서 있었다. 팽모야 너 무엇 하러 왔니 뜻밖에 나타난 아들에 대하여 우시부인은 공연히 화가 났다. 팽모는 우시부인이 사랑하지 않는 아들 이었다. 그는 양모나 쩌모와 달라 고집이 세웠고 또 앤모처럼 애교성도 없었다. 팽모는 어렸을 때에도 가족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하인들과 같이 놀기를 좋아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그녀는 팽모를 겉으로는 다른 아들과 똑같이 대호하였으나 속으로는 덜 사랑하였다. 이러한 차별적인 대호를 팽모가 모를 리는 없었다. 그것은 그가 열다섯 살이 넘은 이후로는 우시부인이 부르지 않는 이상 조금처럼 찾아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분명하였다. 너 무슨 일로 왔니? 하고 대답하지 않은 아들에게 다시 물었다. 팽모는 아직도 여자만 보고 있었다. 여자는 눈길을 감지하고 다시 눈가풀을 치켜올려 얼핏 팽모를 보고는 또 눈을 내리깔았다. 저는 어머니가 어떠신가 보려고 보고 싶어서 왔어요. 팽모는 말을 더듬었다. 음 난 몸이 아주 편하다. 우시부인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 우시부인은 일어섰다. 그러면 소재로 가자. 팽모는 어머니를 따랐다. 방 안으로 들어와서 앉기도 전에 팽모는 정원의 여자를 지목하며 물었다. 어머니 저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까? 그걸 물으려고 여기 왔단 말이냐?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부인은 생망하는 어조 였다.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저희 친구들이 저를 놀려먹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세요? 팽모는 되들었다. 그 말을 하려고 여기 왔단 말이냐 그럼? 네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 그 여잔 너무 젊군요. 아버지는 늙으셨는데 팽모는 소리쳤다. 당장 내 방으로 못 가겠니? 우시부인은 여전히 싸늘한 어조로 말했다. 너의 아버님 일에 관해서는 상관할 문제가 아니다. 팽모의 성미를 잘 아는 부인은 그의 성질이 금세 수그러지고 많은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팽모의 잘생긴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고 바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다. 팽모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가더니 정원의 중문을 빠져나갔다. 부인은 두 남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게 맞부딪 쳤던 점을 걱정하였다. 그녀는 많은 관습을 버렸지만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관습만은 조음체로 버리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녀의 아들들은 7살만 되면 모든 여자와 별거하게 하였던 것이다. 부인은 서재한을 이리저리 맴돌며 정원의 여자가 머리를 숙이고 부지런히 벗어날 깊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여자의 문제를 빨리 결정지어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녀에게도 갔다. 그대를 이 집에 있게 하도록 하겠어요. 여자는 바느질 순을 멈추고 부인을 쳐다보았다. 그러시다면 제가 형님 마음에 들었단 말씀이세요? 암 그대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준다면 마음에 들고 말고 그대는 주인을 숨기기 위하여 온 것이니까 어떤 일에 있었어도 내 대신 잘해주어야 해. 잘 알겠습니다. 여자는 들릴랑말랑한 소리로 대답했지만 두 눈은 우시 부인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우리 집은 어떤 면으로는 아직도 구식이야. 가령 같은 다만에 살면서도 남자의 집체와 여자의 집체 사이에는 엄연한 거리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해. 부인은 여자의 눈을 똑바로 보며 주의시켰다. 네 잘 알겠어요. 바느질감을 쥔 채 그녀의 두 손은 무릎에 떨어졌으나 눈은 아직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제게도 이름이 있어야 할 텐데요. 이 집에서 제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여자의 말은 무척 애처롭게 들려왔다. 그 말이 옳아. 이름을 가져야지. 추밍이라고 하지. 가을 가을 주차의 밝을 명자. 이 이름으로 색시의 책임을 밝혔다고 볼 수 있어. 그 양반은 가을이요. 색시는 밝은 빛이란 말이야. 추밍. 여자는 혼자서 자기 이름을 불러보았다. 우시는 그 후 부인 가까이 오지 않았다. 부인은 내버려 두었다. 오랜 부부 생활의 경험으로 부인은 남편의 심리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시가 만일 새로 이 집에 온 여자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가 있었다면 벌써 자기에게 와서 어이가 없다는 뜻이 항의하였을 것이다. 우시의 침묵은 곧 그 젊은 여자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며 그 점에 대해서 부인 에겐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 우시는 군자의 사실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지만 그 육체적 욕구를 억제할 수 있는 완벽한 위인은 못 되었다. 부인은 이제 추밍에 대하여 우시에게 이야기할 작전이었다. 물론 우시는 하인들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정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두는 게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팽모가 추밍을 본 이상 이를 지체해서는 안 될 것만 같았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의 그런 만남이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었다. 우시부인은 추밍에게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 잉을 포묵상에 보내어 꽃무늬의 고급 옥양목과 비단을 가져오게 하였다. 포묵상 점원은 여러 종류의 옷감을 가지고서 우시 집으로 왔다. 우시부인은 추밍에게 스스로 선택하게 하였다. 그리고 추밍이 작은 무늬와 온화한 빛깔을 고르는 것을 보고 내심으로 기뻐하였다. 추밍이 손수 자기 옷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더 한층 기뻤다. 추밍은 옷감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그것을 잠깐 보고 나서 가위를 들었다. 형님 제 옷을 형님 옷같이 만들까요? 잉이 이 집안의 격식에 맞도록 만드는 것을 도와줄 테지. 부인은 곧 잉을 불렀다. 잉은 추밍의 치수를 잰 다음 추밍의 몸에 맞도록 재단하였다. 그동안 추밍은 기뻄에 넘쳐 오두카원이 서있었다. 새옷감으로 옷을 만들어보기나 생전 처음이에요. 잉이 재단을 끝내자 추밍은 둘째 손가락에 골물을 끼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느질을 시작하였다. 추밍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꿰매었고 잉은 그 실밥이 잘고 매끈한가를 살펴보았다. 우시부인은 추밍을 보며 죄스러운 일을 하는 듯한 마음의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잉을 옆방으로 손짓하여 부른 다음 나직이 속삭였다. 저 여자를 도와주어라. 내의도 한불 마련해 주도록 해. 내일쯤 보아서 들여보내도록 할 테니. 네 마님. 잉은 자기의 심정을 나타내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목소리를 가다듬어 대답하였다. 부인은 새해 처소로 온 후에 처음으로 그곳에서 나왔다. 며느리 된 도리로 그녀는 노마님께 들러 안부를 여쭈었다. 노마님은 그의 방문 앞에 나와 햇볕을 조이며 다리를 뻗고 앉아 있었다. 그의 부은 듯한 발과 발목에 한여가 기름을 발라 비벼주고 있었으며 그녀는 아주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 놈의 개는 먹기만 하면 발이 부어오른단 말이야. 그렇지만 무덤 속으로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먹고 싶은 것을 참겠니? 개의 독을 없애려고 술도 듬뿍 마셨는데 이 모양이다. 노마님은 우시의 첫 문제로 해서 며느리에게 화를 내었던 이를 완전히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부인은 구태여 그것을 시어머니에게 상기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상하게 시어머니의 다리를 살펴보고 한여에게 피가 올라가도록 비벼올리라고 일러주었다. 그런 다음 부인은 남편을 만나기 위해 전에 그녀가 쓰던 처소로 갔다. 옛 처소의 정원에는 은빛 난초 꽃들이 시들어가고 있었다. 부인은 난초 잎사귀에 혹시 진딧물이 붙어있지 않나 보려고 굽혔던 몸을 일으키는 순간 방문 앞에 앉아있는 남편의 눈과 마주쳤다. 우시는 더위 때문에 명주 옷의 아깝음을 훤히 드러내놓고 있었다. 한 손에는 푸른 대나무가 그려있는 하얀 비단 부채를 들고 있었고 한 손에는 찻잔을 들고 있었다. 식탁 위에 그릇들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방금 아침 식사를 끝낸 모양이었다. 기름기가 도는 그의 얼굴에는 우울함과 괴로움의 빛이 나타나 있었다. 부인은 평상시와 같은 명랑한 음성으로 말을 건넸었다. 이 정원에 다시 모란을 심을 때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그 조그마한 난초는 그다지 좋지가 않소. 밝은 색깔의 꽃을 심었으면 좋겠소. 그럼 오늘 이 난초들을 없애버리고 모란을 심도록 하십시다. 화분에 심은 모란을 사서 옮겨 심으면 별로 손질을 안하고도 잘 필거에요. 우시는 느린 그름으로 난초 옆에 있는 부인의 곁으로 왔다. 붉은 모란 꽃, 분홍 모란 꽃의 다섯 포기식 사이를 두고 흰 모란 꽃이 하나씩 끼도록 우시는 생각에 삼겨서 말했다. 참 그렇게 하면 조화가 잘 되겠군요. 부인은 조용한 음성으로 동의하였다. 그런데 앤모는 어디 있나요? 그들의 막내 아들 앤모는 항상 우시의 곁에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는 보이지 않았으므로 부인은 두리번거리며 물었다. 개는 어저께 시골을 보냈어. 집안이 소란한데 아직 어린 것을 그냥 두개가 안 돼서 우시는 엄숙하게 대답했다. 그거 참 잘 생각하셨어요. 당신은 정말 현명하셔요. 부인은 다정스럽게 남편을 쳐다보았다. 당신은 주나라 왕자 같으시군요. 오늘 아침은 기분이 좀 어떠세요? 오늘은 기분이 대단히 좋소.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우울하고 괴로운 빛이 어리어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나는 당신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부인은 애정이 넘쳐 흐르는 고운 목소리로 말했다. 난 당신이 나를 잊어버린 것으로 생각했소. 우시는 투덜거리듯이 대답했다. 그는 잠시 동안 부채질을 빠르게 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이 마음을 정하는 것을 기다리느라고 퍽 외로웠소. 여보 나는 훌륭한 남편이오. 만일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별거 생활을 참지 못했을 것이오. 벌써 며칠이 지났는가 말이오. 이만큼이나 기다렸으면 충분하지. 나는 잠시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동안 나는 젊은 여자를 하나 구하느라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그 젊은 여자는 지금 이 집안에 있답니다. 순간 오시아의 얼굴에는 붉은 빛이 확 번졌다. 여보 다시는 그런 이야기 마시오. 당신은 그 여자가 이미 우리 집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부인은 여전히 맑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나는 하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는 않소. 오시는 위험있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부인은 그것이 오시아의 가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시는 그에게 시중되는 하인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였으며 그의 농담을 듣고 웃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부인은 정원의 의자 쪽으로 우아하게 걸어가서 앉았다. 그 여자는 정말 당신에게 적당해요. 그리고 그 작고 고운 손을 무릎 위에 놓으며 혼자 말 처럼 중얼거렸다. 건강하고 젊고 예쁘고 순진하고 당신은 어떻게 질투하는 마음이라고는 없소? 우시는 거친 목소리로 부인의 말을 막았다. 밝은 햇볕이 그의 온몸을 비추었다. 부인은 다시 한번 남편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윤기가 흐르는 검은 머리 부드러운 금빛 피부 보기 좋게 두툼한 입술 크고 뚜렷한 눈 어디 한 곳 손색이 없는 인물이었다. 당신에게 나보다 나은 여자가 생긴다면 내가 시기 하려는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그 여자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또 당신과 나의 관계에 비하면 당신과 그 여자의 관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이 아니겠어요? 여보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냉정해졌단 말이요. 우시어의 불평 어린 말에도 부인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달래듯이 남편에게 자리를 권했다. 이리와 앉으세요. 우시가 자리에 앉을 때 부인은 백모가 열린 중문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백모는 그 양신이 앉아있는 것을 들여다보고서 그냥 지나가 버렸다. 백모 부인이 아들을 불렀다. 백모는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는지 되돌아오지 않았다. 셋째도 이젠 장가를 보내야 할 텐데 강시 부인에게 말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내일이라도 내가 가서 그 집 딸 리니의 말을 꺼내볼까요? 며느리를 택하는 것은 당신이 늘 맡아하지 않았소. 저 뭐야 어디 그랬나요? 제 마음대로 택했지요. 그러한 실수를 앞으로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부인의 말에 우시는 동의하였다. 부인은 우시의 목소리로 볼 때 그가 리니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음을 알고 기뻤다. 부인은 용기를 내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였다. 당신이 반대하지 않으시면 내일 그 여자를 들여보내 드리겠어요. 붉은 빛이 우시의 뺨에 확 되돌아왔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서양 담배 한갑을 꺼내더니 담배를 입에 물었다. 흥 당신이 악착같이 고집을 부리면 내가 견디다 못하여 자살이나 할 줄 아오. 흥 왜 내가 자살해야 된단 말이오. 우시는 담배 연기를 훅 하고 내뿜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언제 고집을 부려서 당신을 덜 행복하게 해드린 일이 있어요. 또 내가 고집을 부렸다면 항상 당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쾌활하게 말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나에게 말하지 마오. 우시는 담배 연기를 확 내뿜 었다. 다시는 나에게 그 여자 이야기를 하지 말란 말이오. 그 여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부인은 동의하고 나서 내일 밤 그 여자를 당신께 보내드리겠어요. 하고 덧붙여 말하였다. 부인은 정원의 중문 앞을 지나가는 마다들 마다들 양모를 보았다. 양모 부인이 불렀는데도 양모 역시 못 들었는지 대답 없이 되돌아오지 않았다. 우시는 벌떡 일어났다. 참 난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하였소. 우리 토지 관리인이 하는 말이 내 정조 할아버지가 자기 생명을 구해준 하인에게 상금으로 주었던 땅을 기어코 사야만 한다는 것이오. 그 하인의 자손이 땅을 팔려고 옛 토지를 도로 찾는 셈이 되지 않겠소? 그거 참 잘 되었군요. 그렇지만 한마지기에 75냥이 넘으면 안 되지요. 80냥을 주게 될지도 몰라. 그 이상은 주지 않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손들 생각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80냥 이상은 안 주기로 하지. 우시는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갔다. 부인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지방 곁에서 우시는 뒤돌아 서서 부인에게 소리쳤다. 천하 없어도 난 남의 시비를 듣기는 실소. 누가 당신을 시비하겠어요? 참 그 여자의 이름을 가르쳐 드린다는 것을 잊어버렸군요. 츄밍이랍니다. 당신의 가을에 그 여자는 밝은 봄빛이 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우시는 다시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벌렸다가 다물어버리고는 가버렸다. 부인은 생각이 잠긴 눈으로 시들어가는 난초를 내려다보았다. 갑자기 피곤한 생각이 들어 자기의 조용한 방으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그러나 그녀의 의문은 또 있었다. 그녀는 이제부터 아들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아침 인사를 나누어야 했다. 그녀는 제일 먼저 자기의 애처소 곁에 맞붙은 양모의 가족에게로 갔다. 양모의 어린아들이 그의 유모와 정원에서 놀고 있었다. 그녀가 오는 것을 보고 손자는 할머니에게로 뛰어왔다. 부인은 아이의 두 볼을 어루만지고 몸을 굽혀 향기로운 살의 냄새를 맡았다. 아이 예쁘라 볼에서 향기가 나는구나. 양모가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집안에서 나왔다. 그녀는 외출할 차비를 하고 있었다. 아 어머니 오셨군요. 벼가 어떻게 자라고 있나 보려고요. 초수가 다가오니까요. 나가보는 것은 2, 3일 연기해라. 부인은 조용히 일렀다. 양모는 두 팔로 어머니를 부축하여 정원 한모퉁이 소나무 밑의 의자에 앉게 했다. 너 지금 아버님을 모시고 차집에 가보렴. 너의 아버님은 왕가 내가 3대 동안 물려내린 토지를 도로 사실 의향이시다. 너도 아다시피 그 집아들은 지금 아편쟁이라서 우리 조상땅을 다시 우리 소유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내가 가서 70냥 이상을 내지 않도록 해라. 너의 아버님은 80냥 말씀을 하시는데 70냥 이면 살 수 있어. 사람들은 우리가 넉넉하다고 우리에게서 빼앗을 생각들만 한단 말이야. 빼앗겨도 넉넉한 부자가 어디에 있겠니?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부인은 양모가 주저주저 하는 것을 보고 주민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주민에 관해서는 어느 아들하고도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자기 부모의 일에 관해서 이럭쿵 서럭쿵 말하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었다. 앵은 어디 있냐? 내 생일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구나. 나는 애 어몸에게 그리고 너에게도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다. 나는 너의 처제 리니를 백모의 아내로 삼았으면 하는데 넌 어떠니? 리니를요? 양모는 어외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백모가 어머니들로 자기 아내를 택하게 할까요? 만약에 내가 택해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백모로 하여금 리니를 택하게 하면 그만이 아니냐? 나는 누구에게든 강요하는 일은 없단다. 이때 앵이 정원으로 나왔다. 그녀는 며느리로서 다 좋았지만 아침에 늦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한두 시간은 잠옷을 갈아입지 않은 나쁜 습성이 있었다. 오늘 아침 시어머니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도 그녀는 잠옷을 입은 채 머리도 빗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방문을 알자 안방으로 황급히 들어가 몸차림을 단정히 했다. 그녀는 어린애를 또 가지게 되자 권태감으로 온소원해졌다. 그의 큰 눈은 맑았고 두 입술은 벌어져 있었다. 그의 귀에는 우시보인이 준 진주 귀걸이가 달려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진주는 너한테 아주 잘 어울린다. 라고 말한 다음 부인은 마다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보렴. 난 애 어머마하고 잠깐 할 말이 있어서 그런다. 양모가 나가서 부인은 앵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살펴보았다. 예 너 벌써 아침마다 구역질이 나냐? 요즘 그러기 시작해요. 속이 그냥 매식매식 하면서도 토해지지는 않아요. 앵은 송구스럽다는 듯 대답했다. 열흘만 더 있으면 그러기 시작할 게다. 건강한 어린애를 가지면 특히 사내를 가지면 산모는 석 달 동안은 구역질이 나는 게 보통이란다. 저 아이가 그랬어요. 앵은 유모의 등에 말타듯이 올라타 있는 어린아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시부인은 앵과 무슨 이야기를 하려면 항상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시부인의 자녀들 중에 그들의 어머니같이 너그러운 도량과 시원스런 성격을 닮은 자식은 하나도 없었다. 우시부인은 앵의 작고 토실토실한 몸과 예쁜 얼굴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다. 앵? 하고 부인은 말문을 열었다. 내 의견을 듣고 싶구나. 내 동생 린이를 백모의 아내로 정하면 어떨까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둘은 나이가 같다. 너의 동생이 아마 백모보다 서너 달 늦지? 두 사람 다 건강하고 아직 궁합을 보지는 않았지만 생년월일로 적합하니 적합하니 린이는 수요 백모는 금 이니까 아이참 제 동생 하고 같이 있으면 좋아요 앵은 손벽을 치며 좋아했다. 손벽을 칠 때 반지가 부딪혀 쇳소리가 났다. 앵은 덧붙여 말했다. 그렇지만 어머님 린이는 백모가 구식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어째서? 부인은 놀라서 물었다. 백모는 학교에 보낸 일이 없잖아요. 너의 어머니는 그때 린이를 상하이에 유학 보내지 않았어야 할 걸 그랬어. 부인은 새침하게 말했다. 물론 백모도 아직 유학 보낼 수는 있지요. 앵은 토실토실한 손으로 하품이 나오는 입을 가렸다. 아직 인격 수양이 덜 된 아이를 유학 보내지는 않으련다. 앵은 구태여 그 문제를 논의하려 하지 않은 채 물었다. 그럼 린이에게 제가 한번 아니 그만두어라. 나는 너의 어머니를 만나보련다. 부인은 앵이 괴로워하는 것을 얼핏 보았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기도 전에 앵의 어린애 같은 얼굴에 깜짝 놀라는 표정이 스쳐갔다. 아이고 앵은 배를 두 손으로 움켜잡이며 소리쳤다. 왜 그러냐 벌써 이렇게 태가동 할 수 있을까요? 또 아들일 게다. 그렇게 일찍 태가동 하면 틀림없이 사내야. 부인은 자신있게 선언하며 며느리에게 일렀다. 따뜻한 미음을 좀 마시렴. 입덧엔 미음이 제일이다. 태가동하는 것은 배가 고파도 그러는 거란다. 그렇게 하겠어요 어머님. 방금 아침을 먹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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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시작한 걸요. 밤이나 낮이나 앵은 호소하듯이 말했다. 어서 먹으라. 내 배와 배 속 아이오의 양이 찰 때까지 먹으라. 부인은 거듭 이르고 아들의 거처를 나왔다. 커다란 담장 안에 정갈하게 세워진 오랜 집체를 하나하나 지날 때 그녀는 자기 존재에서 빠져나와 여러 해전에 들어온 이 우시집의 흐름 가운데 떠 있는 것처럼 느끼었다. 그녀는 결혼해서 살면서 아이를 낳는 일밖에 모르는 애행에 대하여 화는 났지만 때가 때인 만큼 그 화를 누를 수밖에 없었다. 나 역시도 여러 아들을 낳으면서 이 삶의 흐름 가운데 들어있지. 부인은 자기 자신에게 일렀다. 그리고 자신의 의무는 순조롭게 이어내려온 전통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아침의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 마셨다. 의무만 잘 지켜나간다면 그녀는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자유의 몸이었다. 그녀는 쩌모의 초소로 발길을 옮겼다. 쩌모의 초소도 이 집안에서는 가장 비좁고 보잘것없는 곳이었다. 우시부인은 그 좁은 안뜰에 들어서자 쩌모의 자유연애 결혼에 대하여 자기가 취한 보복을 새삼스레 후회했다. 방이라고는 둘밖에 없는 데다가 그것도 북향이었다. 겨울에는 햇볕이 창가에까지 비추지 않을 뿐 아니라 여름에도 항시 습기에 젖어 있었다. 부인은 쩌모가 큰 방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방금 엎지른 서양 잉크를 글레로 닦고 했었다. 쩌모의 표정은 무뚝뚝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의 잘생긴 입을 아래로 내밀었고 눈은 험악하였다. 우시부인은 문간에 썼다. 너 혼자 있냐? 로라는 몸이 괴롭대요. 쩌모는 잉크 묻은 글레를 내던지며 대답했다. 몸이 괴롭다고 난 그런 말 못 들었는데 부인은 높은 문지방을 넘어 방으로 들어갔다. 몸이 괴로워 보이기에 자리에 그냥 누워 있으라고 했어요. 어디 내가 가서 봐야 겠군. 그녀는 방문에 걸린 붉은 명주 휘장을 젖히고 들었었다. 룰란이 온 뒤로는 이 방에 들어와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방안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침대 앞에는 휘장이 없어지고 그 대신 유리창에 커튼이 늘어져 있었으며 한폭의 서양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고 책 선반에는 서양 책들도 꽂혀 있었다. 룰라는 아무런 장식도 없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높은 베개를 베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조가비처럼 예쁜 귀가 둘 다 보였다. 나는 내 귀를 전에는 잘 보지 못했는데 참 잘 생겼구나. 귀고리를 다는 것이 좋겠다. 금귀고리를 한상 보내주마. 룰라는 까맣게 빛나는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좀처럼 보기 힘든 온화한 태도로 말하였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부인은 룰라는 룰라는 태도가 놀라웠다. 몸이 좀 어떠냐? 괴롭지는 않냐? 혹시 애가 있는 것은 아니냐? 룰라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저 피곤할 따름이에요. 그녀는 이불을 약간 끌어올렸다. 그럼 잘 쉬어라. 부인은 다정한 웃음을 보이고 다시 쩌모가 있는 방으로 왔다. 쩌모는 펜에 잉크를 지고 서양 글자를 한자 쓰고 있었다. 그는 손에 펜을 쥔 채 일어서서 어머니를 맞았다. 무엇을 쓰고 있냐? 영어 쓰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누가 그런 것을 가르쳐 주든 쩌모는 얼굴을 붉혔다. 루란이 가요? 부인은 쩌모가 부끄러워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곧 화재를 돌렸다. 루란은 피곤하다니 좀 쉬게 해라. 억지로라도 쉬게 하였습니다. 도대체가 너무 활동을 하는 여자라고요. 어저께는 시공간의 국가재건위원회의 회의에 가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답니다. 집에 돌아올 때에는 허둥지둥 뛰어왔고요. 또 국가재건이라고? 아이고 그거 참 허둥지둥 할 만한 노릇이다. 부인은 당황한 음성으로 말했다. 제가 루란에게 바로 그렇게 말했어요. 우시부인은 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가 자기 처서로 돌아왔을 때 주민은 다소곳이 의자에 앉아서 새옷을 짓고 있었다. 우시부인이 곁에 서서 주민이 일어서려고 하였다. 부인은 그 어깨에 손을 대어 친절히 말했다. 그냥 바느질 해. 그리고 내일로 적였으니 그리 알고 준비하라고. 주민은 도로 앉아 떨어뜨렸던 실개인 바늘을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수거리고 바느질을 계속하였다. 우시부인은 그 이튿날 밤에 주민을 우시 처서에 들여보내기로 결심하였다. 부인은 잉을 씻겨 주민이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 화장법에 관하여 세세히 가르쳐 주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부인 자신은 서재에서 역사책을 읽으며 온종일을 보냈다. 금단의 책을 다시 꺼내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앞으로 다시는 그 책을 펴볼 이유가 없을 것 같았다. 남편과 성적으로 관계할 기회는 앞으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저녁상을 물린 뒤 정원으로 나갔다. 종일토록 난초를 옮겨 심던 사람은 아직도 그 일이 매달려 있었다. 우시부인은 그 사람에게 옮겨 심을 곳을 지시하였다. 난초와 아울러 정원의 일부분에 피어나는 자격도 심어졌다. 정원에 서서히 어둠이 깃들이자 부인은 방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주밍은 목욕을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 침대 한 끝에 꼿꼿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있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우시부인은 주밍의 두기 아래로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주밍 옆에 앉았다. 두려워할 끝은 없어. 그 양반은 여간 친절하지가 않아. 주밍은 내리깔았던 두 눈을 쳐들어 부인을 보았으나 다시 곧 내리깔았다. 그저 그 양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부인은 자신에게 잔인한 일면을 발견하고 놀라웠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려고 했었다. 주밍은 슬그머니 손을 올려 뺨에 흐른 땀을 닦고 그냥 잠자고 있었다. 부인은 기다리고 서 있는 잉에게 퉁명스럽게 일렀다. 잉 이제 데리고 가. 잉은 한 걸음 나서서 주밍의 옷소매를 두 손가락으로 잡아당겼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주밍의 붉은잎 사이로 세근거리는 숨소리가 들렸다. 눈은 유난히 커지고 거머졌다. 어서 가요. 무엇 때문에 이 집에 들어왔기에. 잉의 말은 공손하지 않았다. 주밍은 잉의 얼굴과 우시부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처질라는 것을 깨닫고 잉을 따라 방에서 나갔다. 혼자 남은 우시부인은 한참 동안 꼼짝없이 앉아있었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맹목적인 느낌이 잠겨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자신에게 후회하고 있는가 하고 자문해 보았다. 후회는 없었다. 왠지 모르게 공허할 뿐이었다. 그녀는 어두운 정원으로 나왔었다. 주위는 고요하고 어두웠다. 정원 위의 네모난 하늘은 구름에 쌓인 채 별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날이 새기 전에 비가 올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언제나 비 내리는 밤에는 잠을 깊이 잘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문득 이 밤에 감사했다. 잉은 돌아오는 길에 정원에 서있는 우시부인을 보지 못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이 텅 빈 것을 보고 그녀는 깜짝 놀랐다. 애구머니 어디 가셨노 마님 잉은 터지는 듯한 소리를 질렀다. 나 여기 있어 바보 같으니 비가 오나 보려고 나왔어 부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아이고 마님 난 또 난 또 자넨 약간의 침착성만 있다면 훨씬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생각은 두었다. 무얼 하니 쓸데없거든 내게 주어 잉은 후유하고 한숨을 내쉬고는 손을 내려떨렸다. 마님 오늘 밤도 어젯밤 같이 편히 주무시겠어요? 여보가 있어? 아 비가 오기 시작한다 지붕에서 빗방울 소리 부인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한 시간 후 부인은 그녀의 높고 큰 침대로 올라갔다. 목욕을 하고 깨끗한 흰 잠옷을 입고 누웠다. 잉은 갑자기 흐늦게 울기 시작했다. 마님 같이 어여쁘신 부인을 두시고 우시 부인은 누운 채로 머리를 쳐들고 말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왜 우니? 잉은 울음을 삼키고 침대 앞에 휘장을 쳤다. 우시 부인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았다. 빗소리는 커져서 기와 지붕을 세차게 두드렸다. 주민은 어둠 속을 뚫고 낯선 방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이 집에 들어온 후 우시 부인의 처소를 떠난 일이 없었다. 지금 그곳을 나서자 그 옛날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성 밖에 내버리고 있을 때를 방불케 하는 완전한 고독감에 사로잡혔다. 그 당시에는 자기의 운명을 몰랐으나 지금은 알고 있었다. 잉은 아직도 추밍의 어수매를 두 손가락으로 잡고 약간 끌어당기는 듯 길을 인도하였다. 추밍은 말이 없었다. 잉은 말없이 돌을 디디며 걸어 나갔다. 노마님의 처소는 조용했다. 그녀가 이미 자리에 누운 까닭기였다. 서쪽 어느 곳에서는 어린애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보지 않아도 이 집 장남의 어린애였다. 북쪽에서는 어떤 여자의 흐늦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였다. 잉은 걸음을 멈추어 귀를 기울였다. 가만 이 밤중에 우는 것이 누구일까? 추밍은 고개를 들었다. 이젠 안 들리는 군. 아마 비둘기 우는 소리였는 가 봐. 잉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들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추밍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몸의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살이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다. 확실히 그녀는 우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이 집안에서 도대체 어떤 여자가 울고 있는 것일까? 그 여자가 누구인들 자신이 어쩔 수 있단 말인가? 추밍은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며 자신 역시도 울고 싶어졌다. 나는 말을 해야 하겠다. 산 사람에게 말을 붙여서 대답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겠다. 한 여에 불과한 이 여자에게라도 말을 걸어보자. 그녀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왜 나 같은 여사를 데려왔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양반이 좋아할 여자라면 나는 시골에서 자라나서 도무지. 추밍은 헐떡이며 겨우 말했다. 우리 마님은 하륙의 여자는 집에 붙이지 않는다오. 잉은 쌀쌀하게 대답했다. 추밍이 다시 말을 꺼내기 전에 그들은 벌써 목적지에 다다랐다. 정원에는 자개꽃이 한창이었고 초롱불 하나가 정원을 밝혀 그림자를 짓고 있었다. 잉은 추밍을 데리고 방으로 향하였다. 추밍은 생전 처음 보는 큰 방이었다. 가구는 훌륭했고 여기저기 화뽑이 벽에 걸려 있었다. 문간에 들이온 공단 휘장이 밤바람에 하늘 거렸다. 진홍색의 휘장 너머로 상아빛의 벽이 보였다. 추밍은 겁을 집어먹고 멈치댔다. 그가 우시의 마음에 들게 된다면 이 방에서 살게 될 것이었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우시는 어디 있는가 하고 추밍은 의아하게 생각하였으나 잉에게 물어보지는 않았다. 잉도 우시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 여전히 쌀쌀한 태도로 추밍의 잠자리를 준비할 뿐이었다. 잉은 침대 끝에 앉은 추밍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처음으로 가련한 생각이 들었다. 섹시는 이 집이 양반 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섹시가 만약 이 집에서 책임을 다한다면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주인 양반은 친절하시고 현명하시다오. 그러나 여자로서 섹시는 행복이요. 두려워할 것은 없어. 지금 돌아갈래야 집이 있어. 맞아줄 어머니가 있어. 잉은 타이르듯이 말했다. 주밍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밤에 붉은 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큰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다. 잉은 휘장을 치고 나가버렸다. 홀로 누워있는 주밍은 온몸이 오싹했다. 한두 시간 내에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녀는 불안감 가운데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하여 이질적인 기대감이 생겼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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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거칠 어서 내 손도 그렇고 그녀는 어둠 속에 손을 한 번 덜었다가 내렸다. 그녀의 손은 까칠까칠하여 부드러운 비단 이불에 긁히었다. 주밍은 흐늦게 울던 여자 생각이 났다. 이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나를 미워하면 안 되니까 그들의 환심을 사야겠지. 하인들이 많은데 그들도 잉 처럼 친절할 수 있을까. 또 환여들을 어떻게 불러야 할 것인가. 차라리 환여를 쓰지 않고 내 손으로 하는 편이 나을 텐데 그래도 괜찮을까. 아 내가 자던 침대로 돌아갔으면 하고 주밍한 중얼 그렸다. 그녀는 이제 끝 어머니 방 옆방의 작은 침대에서 잤었다. 그 침대라는 것은 두 의자 위에 걸쳐놓은 넓은 떼기였다. 밤이면 황소의 숨소리와 닭장의 회에 앉은 닭들이 짓을 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널판대기 위에는 무명 요를 깔고 또 무명 이불을 덮고 샀다. 참새들이 처마 밑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는 새똥이 얼굴에 떨어져서 잠을 깨는 때가 가끔 있었다. 주밍의 생각은 그의 양어머니의 아들이며 그녀의 오빠였던 소년의 생각으로 이어졌다. 철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주밍은 장차 그 소년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 그 집에 데려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주밍은 소년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 없었다. 소년은 동네의 모든 소년들과 다름없는 농촌의 소년이었다. 주밍은 자기가 어린 소녀였을 때에 본 소년의 둥근 얼굴과 포동포동한 볼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그 소년은 키가 커지고 몸이 가늘어짐에 따라 주밍은 그이에 대하여 수줍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때 그는 그만 죽어버렸다. 그이가 죽었을 때에 양어머니는 그녀를 꾸짖었다. 이년 너는 내 집에 제액을 들여왔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성박기 그냥 내버려 둘 걸 그랬지. 너 같은 계집년을 내 아들에게 붙이지 않을 걸 그랬단 말이야. 양어머니의 이런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가를 주밍은 기억했다. 그때까지 양어머니는 그녀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러나 양오빠가 죽은 이후로 그녀는 다시 옛날의 고아로 돌아갔으며 그 농가는 자기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매 할머니 류마가 와서 혼담이 맺어질 적에 그녀는 잠자 그 엿듣고만 있었다. 나는 이 집에 올 도리밖에 없었다. 주밍은 자신에게 일렀다. 이때 그녀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순간 온몸의 피는 혈관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비단이불을 잡아채어 턱까지 끌어덮었다. 그리고 가려진 휘장을 응시하였다. 휘장이 제쳐졌다. 주밍은 풍채 좋은 침울한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았으며 술기운이 돌아 얼굴이 붉었다. 술 냄새가 침대에 까지 풍겨왔다. 우시는 주밍을 물그러움이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휘장을 내렸다. 오랜 시간 동안 주밍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 사람은 나가버렸나? 그녀는 감히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숨막힐 듯한 어둠 속에 누워서 그를 기다릴 뿐이었다. 만약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일 당장 쫓겨날 테지.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만약 그들이 나를 내보낸다면 돈을 조금이라도 줄 것인가? 남자의 마음에 안 드는 처벌의 신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운명을 상상하며 주밍은 두려움에 몸소리를 쳤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운명을 모면하여야 겠다는 생각만이 간절했었다. 주밍은 벌떡 일어나 한 손으로 휘장을 제치고 밖을 내다보았다. 우시는 꼼짝도 얹고 커다란 의자에 깊숙이 앉아있었다. 그는 가운과 바지를 벗어버리고 흰 명주로 만든 네이만 입고 있었다. 주밍은 우시를 보고 우시는 주밍을 보았다. 주밍은 휘장을 회액치고 침대에 도로 누워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어서 주밍은 마룻바닥의 타일을 밟는 부드럽고 묵직한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비단 휘장이 활짝 제쳐졌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있던 그녀의 두 손을 잡아당기는 남자의 손을 느꼈다. 제 3장 우시부인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늦은 아침이었다. 그녀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짰었는데 그렇게 편하고 깊은 잠을 자보기는 생전 처음인 것 같았다. 지난 밤에 잉이 테이블 위에 놓고 간 초는 한 번도 켜지 않은 채로 하얀 심지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날 아침 우시부인의 첫 느낌은 완전한 자유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다. 피로는 그의 몸과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가뿐한 기분은 이전에도 체험한 일이 없지는 않았다. 과거의 생활을 회고하고 기억을 더듬어 보았을 때 그가 아이를 하나씩 낳을 때마다 그런 기분을 느꼈었다. 임신한 열 달 동안 달이 갈수록 배는 무거워져서 뻑차지고 동시에 어떤 힘이 자기에게 대항해 오는 것 같아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녀의 조심스러운 자제심은 평소의 온화한 침착성을 끝끝내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었다. 그리고 해산을 했다. 그녀에게 해산이란 어린애를 낳는다는 의미보다는 자기 자신을 도로 찾는다는 의미가 더욱 컸다. 진통이 먹고 아기의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들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가뿐한 자유스러움이었다. 아기의 몸이 씻겨져 자신에게 안겨지는 순간부터 그녀는 아기를 다만 아기로서 사랑하는 것이지 자기의 일부분으로서 사랑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떠한 분할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으로서만 완전해지길 바랄 뿐이었다. 오늘 아침 우시부인은 그와 같은 완전성 아니 이전보다 더 깊은 완전성을 느껴본 것이었다. 그녀의 모든 임무는 이제 수행된 것이다. 그러나 이때 셋째 아들 백모의 생각이 났다. 그렇다. 백모가 장가 될 때까지는 나는 아직 자유로운 몸이 아니다. 우시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옆에 의자 밑에 발을 넣어 공단 슬리퍼를 신었다. 그녀의 발은 그녀가 어렸을 때 외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그 아버지가 아니었더라면 계속 졸라며 두었을 것이었으므로 하마터면 지금보다 더 작아질 뻔한 것이었다. 잉이 들어왔다. 어디 오늘 날이 좀 기었어? 네 어젯밤에 비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옷을 갈아입혀줘. 아침 먹는 대로 강시댁을 좀 가봐야겠어. 참 참 너는 그댁 리니가 우리 백무의 배필이 되면 어떨이라고 생각하지? 한 줄에 두 매듭이구먼요? 잉은 생각에 삼겨서 대답했다. 좋은 일은 거듭하는 것이 좋겠지요. 큰 아드님은 강시댁의 맞다님을 얻으셔서 아주 행복하시니까. 참 그런데 둘째 아드님이 어젯밤에 부인을 때리셨어요. 쩌모가 룰란을 때렸어? 어젯밤에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아마 맞아서 우시나 봐요. 아 이 집에서는 언제나 좀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그녀는 아침 식사를 일찍 마친 후 쩌모의 처서로 갔다. 쩌모는 벌써 일어나서 나가고 없었다. 룰란은 그때까지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하인이 우시 부인을 맞았다. 부인은 하인에게 왜 쩌모가 그의 아내를 때렸는가 묻기는 싫었다. 그녀는 하인에게 일렀다. 내 아들이 돌아오거든 내가 오늘 밤에 보잔다고 전해다오. 그녀는 그 길로 매일 아침 하는 것처럼 처소마다 들러서 뜰과 부엌을 두루 살펴보고 잘못된 점 잘된 점을 지적하고는 바삐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두 시간 후에 우시 부인은 대문 밖으로 나섰다. 2년 전에 남편 우시는 서양 자동차를 샀었는데 이 작은 도시의 도로가 너무 좁았기 때문에 부인은 그것을 타고 갈 마음이 나질 않았다. 그녀는 사람들이 차가 지나갈 때면 양쪽 벽에 살짝 붙어서 피하는 것을 보는 것이 싫었다. 또한 그녀는 우시가 자기에게 선물로 준 일렬 것도 타기 싫었다. 그것을 타면 온몸이 드러나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녀는 결혼할 때 가지고 온 가마를 좋아하였다. 그것은 구식이었으나 남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가마를 택했으며 잉에게는 인력글을 타고 따라오라고 하였다. 네 사람의 가마꾼 중 한 사람이 가마의 한쪽 포장을 젖혀 우시 부인이 가마에 오르게 하였다. 부인이 올라타자 포장을 내렸다. 그 포장 한가운데에 박혀있는 조그마한 유리로 우시 부인은 밖의 거리를 자유로이 내다볼 수 있었다. 네 명이 메고 가는 가마를 타고 좁은 거리를 갈 때에 우시 부인은 자신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몸이 가벼웠으므로 네 사람의 장정이 메고 가기에는 힘들지 않을 것이며 또 가마는 좁았기 때문에 거리의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는 까닭이었다. 더구나 맨 앞에서 메고 가는 가마꾼이 비키시오 비키시오 하고 외치며 가는 것이 예의가 있고 듣기에 좋았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렇게 공손하여야 할 것이었다. 우시 부인은 어떠한 강압이나 부자유스러움은 참을 수 없었다. 그녀가 우시네 집에 온 후로 한 사람의 하인도 매를 맞아본 일이 없으며 한 사람의 하녀도 야단을 맞아본 일이 없었다. 무능한 하인 하녀를 부득이 해고하는 일이 있었으나 그런 때에도 다른 이유를 붙임으로서 남보기의 체면이 서두룩해서 내보내는 게 예사였다. 그러므로 조모가 룰란을 때렸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부인은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을 느꼈다. 정말인지 아닌지 확실해 알아볼 말할 때까지는 믿을 수 없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미루어 두기로 했다. 한 시간 후에 우시부인은 강시부인과 단둘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자네와 이야기할 게 있어. 강시부인은 우시부인의 나직한 음성을 들으면 언제나 자기도 음숙해졌다. 그래 무슨 이야기지? 우리 셋째 백모말이야 기회를 학교에 보내야 할까? 우시부인은 이 말을 아주 교묘하게 꺼냈다. 만약 그녀의 친구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면 곧 그녀의 딸 리니를 달라고 할 것이요. 또 만약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나오면 그것은 본인이 장차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에 달려 있겠지? 그렇지 않겠수? 강시부인은 목소리를 가다듬어 대답했다. 그런데 그 애가 자기 희망을 말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지금까지는 그냥 자라나기만 했어. 하지만 나이 17살이 되면 어머니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지 않겠어? 물론 그래야지. 강시부인은 백모의 건방지고 호리호리한 몸과 교만하게 지켜든 얼굴을 눈앞에 그리며 오시부인의 말에 동의하였다. 이젠 다 터놓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두 집이 겹사돈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았어. 리니하고 백모하고 어떻겠어? 강시부인은 두 번씩이나 손뼉을 쳤다. 저 코 말고 그렇지만 우리 리니가 난 물론 대 찬성이야. 그렇지만 본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걔를 서양 학교에 보낼 필요가 없었어.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어? 그래 그 말이 옳았었어. 강시부인은 슬픈 어조로 대답했다. 그 애는 괜히 학교에 보냈었단 말이야. 그 애에게는 모든 게 불평뿐이야. 저희 아버님이 마루에 침을 뱉으실 때마다 야단이라니까. 그릇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 침을 뱉으라는 거야.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아봤자 며칠이 나가나? 어린애들이 그것을 가지고 놀다가는 깨뜨려 버리는 걸. 그리고 어린애들에겐 기저귀를 채워주라고 야당이지만 오줌똥 싸는 애들이 이 집 지붕 밑에 자그마한지 열세시나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감당한담? 우리 조상들이 개구멍 바지를 좀 잘 생각해냈어. 그래 조상들 생각을 반대하란 말인가? 원 그 애가 정신이 없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엔 빨래만 하는 한이가 셋이나 있어도 손이 모자라는데 우리 집에 오면 어린애 때문에 속을 썩일 필요는 없지. 자기 아이나 보면 그만이야. 여자란 제자식골은 보게 말했냐. 우시부인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리니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사실 이 집에서는 아직도 유모나 하녀들이 어린아이의 오줌을 아무 곳에나 놓이게 하므로 불결하기 짝이 없었다. 우시부인의 집에서는 그런 몰상식한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었다. 강시부인은 자기의 친구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난 리니가 팽모에게 시집가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해. 걔도 빨리 시집을 가서 마음을 잡아야지. 하지만 리니는 팽모가 서양말을 못하는 것을 수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 그걸 배워서 누구하고 이야기하겠단 말인가? 둘이 마주 앉아서 서양말로 이야기할 건가?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지. 정말 그래. 그런데 요새 젊은 아이들은 서양말로 떠들려 대는 것을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이지. 두 여인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에 삼겼다. 우시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리니가 서양말을 모르는 팽모에게 만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그만두든지 할 수밖에 없군. 단시일 내에 도해지를 보내 서양말을 배울 수는 없잖는가? 옳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강시부인은 갑자기 힘을 얻어든단 말했다. 이 도시에 서양 신부가 있지 않은가? 그 사람을 팽모의 가정교사로 두는 게 어떻겠어? 그러면 내가 리니한테 팽모 말을 꺼낼 때에 팽모가 서양말을 배우고 있다고 말하면 되지 않겠어? 서양 사람 어떻게 서양 사람을 우리 집에 오게 해? 그렇게 되면 말썽이 생기지 않을까? 서양 남자들은 모두가 음탕하고 성미도 사납다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은 신부야 신부라든가 중같은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니까 우시부인은 이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보고 나서 말하였다. 리니가 꼭 서양말을 배운 남자라야 한다면 팽모를 서양학교에 보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편이 낫겠군. 그렇고 말고 우시부인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면 자네는 리니하게 말하고 나는 팽모에게 말하도록 하지. 만약에 팽모가 싫다면 그 애는 싫다고 하지 않을 거야. 내가 기회를 잘 보아서 말하면 문제없어. 남자는 늙은이나 젊은이나 적당한 기회에 말하면 통하는 거야. 참 알기도 잘 알지. 강시부인이 일어서며 우시부인의 손을 잡고 방에서 나왔다. 안뜰에는 다과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좀 앉아서 들고 가요. 미안하지만 오늘은 그냥 가보아야 겠어. 팽모에게 말하는 데는 오늘이 제일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잉은 한여들 방에서 그들과 같이 이야기하다가 우시부인을 따라 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가마와 일력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우시부인이 집에 돌아와서 처음 만난 사람은 샤아전도 부인이었다. 이 도시의 모든 집 하인 한여들이 이 도시에서는 인류대가 집으로 치는 우시집과 강시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훤히 알고 있는 만큼 샤아전도 부인의 하인 역시도 우시집에서 일어난 일을 소문으로 알았을 것이며 그것을 샤아전도 부인에게 옮겨서리라는 것을 우시부인은 짐작할 수 있었다. 샤아전도 부인은 큰 마당을 건너오며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 어 우시부인 나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정말이요? 들어오세요. 오늘은 날씨가 매우 좋은데요. 이 계절에는 이렇게 좋은 날도 쉽지가 않아요. 떠려 앉기로 합시다. 잉이 먹을 것을 가져올 것이요. 점심때가 되었으니 우시부인은 자기 초소의 정원으로 샤아전도 부인을 인도했다. 앉아요. 난 방에 들어갔다 곧 나올 테니. 우시부인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자 잉은 곧 뒤따라 들어오며 성급하게 말하였다. 또 비가 오겠어요. 저 마귀가 밖에 있으니 쉬 부인은 잉의 말을 막고 거울 앞에서 웃는 얼굴로 앉았다. 그녀는 머리를 빗고 뺨에 분을 바르고 금 귀걸이를 옷 귀걸이로 바꾸어 단 다음 손을 씻고 향수를 바르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샤아전도 부인의 창백한 얼굴에는 동정의 빛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자기의 이상한 버릇에 따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오 참 우시 부인 당신에게 이 무슨 시련입니까? 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시는 다른 남자와는 전혀 다른 것 같이 보이더니 우시 부인은 더 이상 샤아전도 부인이 말을 계속 못하게 하였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사실은 정이 하나 있는데 나를 좀 도와주시겠소? 샤아전도 부인은 긴장한 태도로 몸을 앞으로 내밀고 양손을 꽉 쥐고 있었다. 무슨 일이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드리지요. 하느님은 때로는 사랑하시는 자를 벌하십니다. 부인은 눈을 크게 뜨고 엄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오늘 아침에도 전도하러 왔소? 그것은 내가 말한 다음에 하시오. 아니 다만 당신을 위로해드리기 위하여 당신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난 아무렇지도 않는데요. 부인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샤아전도 부인은 어떻게 말할 바를 몰라서 떠듬거렸다. 하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시오. 그 사람들은 늘 무슨 재미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요. 그들의 말을 다 듣게 되면 우린 오늘 모두 병들어서 내일 죽고 모레 다시 살아날 거요. 샤아전도 부인은 우지 부인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이 여자가 누구를 농락하고 있는가 싶었지만 그녀는 화를 내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럼 그것은 사실이 아니요? 나는 무엇이 사실이고 아닌지를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우리 집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거나 허락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믿어주시오. 아시겠어요? 우시 부인은 이 외국 여자의 하얀 얼굴에 붉은 빛이 도는 것을 보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당신은 언제든지 친절한데 이번에 날 좀 도와주시겠소? 우시 부인은 부드럽게 물었다. 사전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양손을 힘없이 아래로 늘어뜨렸다. 그녀의 파리한 입술과 눈에는 실망의 빛이 떠올랐다. 우시 부인은 자기의 고운 입술에 향수를 뿌린 명주 소건을 갖다 대었다. 나는 우리 셋째 아들에게 공부를 좀 더 시켜야겠소. 부인은 침착하고도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항상 그와 듣는 사람 사이에 먼 거리를 만들었다. 난 우리 서양 글을 가르치려고 해요. 우리 선조들에게는 충분하던 학문이 우리들 아들 세대에는 불충분하게 되었어요. 저 바다는 이제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고 저 하늘도 이제는 우리들만의 하늘이 아니란 말이요. 우리 우리 백무에게 가정교사로서 서양 말을 가르쳐줄 적당한 사람이 없을까요? 샤 존도 부인은 그녀가 듣고 온 이야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이런 질문에 깜짝 놀라며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곳에 서양 신부가 와있단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없겠어요? 신부 샤 존도 부인은 입술소리로 중얼거리더니 곧 말을 이었다. 당신이 들은 신부라는 사람은 아마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인이 그 일을 가정교사로 원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학식이 없는가요? 우시 부인은 겨우 물었다. 사람의 지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무신론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참된 신자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지요. 이 세상엔 하나밖에 참된 종교가 없습니다. 샤 존도 부인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우시 부인은 빙글의 웃음을 머금고 말하였다. 그 사람을 불러서 나 좀 보게 할 수는 없을까요? 이때 서양 여자의 얼굴에 붉은 빛이 떠올랐다. 그이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방문하면 그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시 부인은 손을 내밀어 서양 여자의 뼈마디가 도드라진 손을 매만졌다. 아무도 당신의 순결성을 의심하지는 않을 것이요. 우시 부인의 이런 태도가 샤아준도 부인의 부끄러운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러나 여전히 긴장감이 풀리지 않은 듯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시 부인은 그 긴장을 풀어주기 위하여 샤아준도 부인에게 딸을 대하듯이 자상하게 말하였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요. 이때 이인이 차와 설탕 과자를 내왔다. 반시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한 뒤에 그만 샤아준도 부인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 우시 부인은 다중스럽게 말했다. 이젠 기도해 주지 않겠소? 그렇게 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샤아준도 부인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다음 열렬하게 호소하기 시작했다. 우시 부인은 기도하는 동안 얌전하게 침묵을 지켰지만 눈은 도리어 크게 뜨고 샤아준도 부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듯이 똑바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리 타향에 혼자 온 저 여자의 마음은 얼마나 고독할 것인가. 이 지방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서양 여자를 잘 알고 있었다. 이 여자가 다른 여자들을 모아놓고 서양 자수를 가르쳐준다는 사실도 또 그녀가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으며 자기가 가진 것은 무엇이나 다 남에게 주워버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우시 부인의 마음속에서 깊은 동정심이 우러나왔다. 샤아준도 부인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우시 부인의 눈에 따뜻한 동정의 빛이 어려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자기의 기도가 이 부인에게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였다. 그녀가 그것을 정확히 감지하려고 할 때 우시 부인이 일어서며 말하였다. 곧 그 신부를 보내주시겠지요? 거의 명령하는 듯한 말투였다. 샤아준도 부인은 한 운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드릴까요? 내 아들에게 가정교사를 구해준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당신이 원하는 때에 날 위해 기도해도 좋습니다. 우시 부인은 이렇게 말하고 그 여자를 보냈다. 우시 부인은 지금까지 지난 밤에 루란이 흐느껴 울었다는 잉의 말을 잠시도 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일의 질서를 아는 터에 그 일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오늘 숙수장에게 월말 계산 장부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일은 이틀 전에 했어야 할 일이었지만 집안에 새 여자를 들이는 바람에 숙수장이 일부러 후일로 미루고 있던 것이었다. 우시 부인은 그 계산서를 살펴보고 뗄나무 값이 엄청나게 들었다고 지적하였다. 이 일은 자기 남편 숙수장이 우시 부인에게 장부를 보일 때는 언제든지 그곳에 나타났다. 자기 남편이 음식 만드는 데는 누구보다도 낫지만 다른 일에는 똑똑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우시 부인이 뗄나무 값의 말을 내자 이 일은 즉각으로 이것은 다른 사람이 밀고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숙수장을 꼬여내어 사랑을 속삭이려다 거절당한 어떤 중년 한여가 한 짓이라는 것도 추측할 수 있었다. 자기 남편 숙수장은 딴 여자를 넘겨다 볼 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는 아니었다. 그 중년 한여는 골이 나서 잉과 숙수장의 흔만 잡으려고 눈이 빨게 다녔을 것이다. 우시 부인이 연료값에 대하여 말할 때 잉은 남편 숙수장을 꼬지셨다. 바보 같은 사람 서대문 시장에서 사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우리는 벌써 연료를 사올 필요가 없어. 우리 땅에서 나는 연료만 가지고도 8개월 정도는 사지 않고도 넉넉해. 8개월이 되면 풀을 벨 수 있지 않겠어? 부인은 이렇게 문책하였다. 토지관리인이 그 풀밭을 대부분 갈아서 밭을 만든걸요? 하고 숙수장은 변명하였다. 우시 부인은 이 일을 더 오래 끌 필요가 없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숙수장의 변명을 받아들이고 장부를 다시 돌려주었다. 그리고는 금고에 가서 지난달의 부족액과 세 달에 쓸 충분한 금액을 현금으로 꺼내주었다. 이 집 식구들 모두 치면 60명이 넘었으므로 그 금액은 적지 않았다. 다음에는 옷감과 수리를 맡아보는 하인이 들어왔다. 그 남자와 같이 두 친모도 따라왔는데 우시 부인은 하인들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여러 못에 관하여 의논하고 이부자리를 갈 것 등을 이야기하였다. 이것이 끝나자 다음에는 목동들이 와서 비가 새는 지붕 두 군데를 수리할 것과 새로 창고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고 갔다. 우시 부인은 한 가지 한 가지 일에 그녀의 모든 주의를 기울였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만 정신을 집중하고 딴 것에는 정신을 팔지 않는 것이 우시 부인의 장점이었다. 한 가지 일을 반드시 끝내 놓아야만 그 정신은 다음 일에 쏠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우시 부인은 일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갔다. 그리고 황혼이 들고 집안일이 다 끝나자 비로소 그녀는 자기의 생각으로 돌아왔다. 그 생각은 백모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오늘 백모의 일생에 관련된 매우 큰 문제를 진행시켰지. 이렇게 생각하고 부인은 아직도 서재의 큰 의자에서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백모가 리니와 결혼해야 한다고 못박아 생각하였고 동시에 백모에게 미리 이야기해서 그가 충분히 생각해 볼 여유를 줘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녀는 옆방에서 자기의 잠자리 준비를 하고 있는 잉을 불렀다. 가서 백모를 불러와. 이렇게 말하고는 좀 주저하다가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루란에게 오늘 저녁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도록 일러다오. 잉은 입을 오므리고 밖으로 나갔다. 부인은 의자에 앉아 엄지손가락과 또 한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기다렸다. 저녁 때가 되었으므로 백모는 지금쯤 자기 방에 돌아와 있을 것이었다. 만약 백모가 자기의 소원을 시원하게 들여만 준다면 오늘 저녁에는 혼자 저녁을 먹지 않고 이전처럼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리라고 마음먹었다. 이제는 다시 가족들 사이에 나와서 자리를 잡을 시기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한 20분 후 백모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아들들의 발자국 소리를 하나하나 각기 구별할 수 있었다. 백모는 느리고도 확실한 걸음걸이었고 저모는 빠르지만 고르지 못하였다. 또 앤모는 아무데스나 늘 뛰어다녔다. 백모는 서재 문 밖에 나타났다. 권색의 학교 제복 차림에다 머리에는 챙달린 권색의 교모를 쓰고 있었다. 교모에는 국가세근중학교라는 이름의 띠가 감겨 있었다. 부인은 아들에게 미소를 보이며 드러라고 손짓했다. 이 국가세근이란 무엇이냐? 부인은 농하듯이 물었다. 그건 학교 이름이지요. 백모는 옆의 의자에 앉아 모자를 벗어들고는 빙빙 돌리기 시작했다. 그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물론 우린 다 국가세근을 원하고 있지요. 백모는 슬쩍 돌려 대답했다. 그 뜻도 아직 모르면서 부인은 여전히 농하는 어조로 말하였다. 백모는 웃었다. 지금 전 대수의 골치를 앓고 있어요. 그것이 끝나면 국가세근이란 말의 뜻도 알게 되겠지요? 대수라, 그것은 인도에서 처음 나온 것인데 구라파로 건너갔지? 백모는 놀라웠다. 그는 자기 어머니가 그런 것까지 알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부인은 아들이 놀라는 것을 보고 속으로 만족하였다. 너는 혈색이 좋지 못하구나. 요새도 녹용을 장복하니? 그건 썩은 고기보다도 먹기 싫어요. 부인은 아름다운 미소를 띄며 친절하게 말하였다. 그럼 그만두려무나. 그렇게 먹기 싫은 것을 억지로 먹을 건 없다. 백모는 조금 전보다 더욱 놀랐으나 애써 그것을 감추며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부인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양손을 무릎 뒤에서 꼭 잡고 말을 꺼냈다. 백모, 이제는 내 인생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가 왔다. 제 인생이라니요? 백모는 모자를 돌리던 손을 멈추고 어머니를 마주 보았다. 그렇다. 너의 아버님과는 벌써 언원이 되었다. 어머니, 어머니가 정해주시는 여자를 제가 만족해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백모는 열을 내어 앞질러 말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부인은 아들의 말에 즉각 동의하고 말을 이었다. 내가 하려는 것은 후보자를 몇 명 골라서 그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 택하게 하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집 문벌과 너의 취미를 참작했다. 구식으로 자라난 체인 씨 집 둘째 딸 같은 여자는 후보에 넣지도 않았는걸? 에이, 그런 여자는 죽어도 싫어요. 하고 백모는 소리쳤다. 그래, 물론 그런 여자는 안 되겠지. 하지만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요즘의 여자들은 요구하는 게 많더라. 내가 처녀였을 때와는 딴판이란 말이야. 난 결혼 문제를 우리 어머니하고 숙부에게 모두 맡겼었단다. 그런데 내가 요구하는 것 같은 소위 신녀승들은 서양 말 못하는 남자는 싫다고 하더라. 저도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백모는 거만하게 말했다. 그렇지만 넌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 않냐? 나야 그 말을 한마디도 모르지만 내가 때때로 읽는 걸 들으면 말이 막히고 더듬더듬 발음도 잘 못하는 것 같더라. 난 너를 책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그렇단 말이다. 그래, 어떤 여자가 절 싫대요? 백모는 화를 내며 물었다. 보이는 마치 배사공이 울려치는 파도를 이용하여 배를 해변에다가 올리듯이 백모가 화를 낸 것을 이용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강 시댁 셋째 딸 리니 말이야. 백모는 지금껏 리니에 대하여 관심을 보인 일이 없었으나 뭔가 심경의 변화를 느낀 듯이 보여졌다. 그 계집애가 그 애는 너무 뻑이거든. 전 그 애 얼굴을 보기도 싫어요. 아니, 걔는 참 예쁘게 생겼단다. 그리고 걔는 여러 후보자 중 한 사람이 지나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 집안을 잘 알고 있는 리니가 만약 너를 싫다고 하면 그 애 보다 더 나은 후보자를 바라볼 수 있겠니? 그러니까 저를 서양 학교에 보내주세요. 백모는 더욱 열이 오른 듯 하였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부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해와 달같이 움직일 수 없는 위험이 어려워 있었다. 앞으로 몇 해 동안 선생이 계속될 테니까 그런 시기에 우리 집 애들을 타양으로 보낼 수는 없다. 백모는 놀라서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보라도 난 바보가 아니야. 침략의 발을 한 걸음 나갔을 때 아무도 그것을 막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앞으로 나아가기 마련이다. 백모는 말을 못하고 다만 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까만 두 눈은 어머니의 눈같이 컸으나 어머니의 눈이 가진 것 같은 깊이는 없었다. 그는 나이가 어렸다. 그는 자기 어머니가 한 말을 이해하려고 생각에 잠긴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부인은 말을 계속하였다. 이 도시에 서양 신부가 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 사람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 얼마쯤 보수를 주면 너에게 서양 말을 가르쳐 줄 것 같다. 그 사람에게 배우겠니? 서양 말을 배워두면 장차 유리할 거라고 나는 생각해. 비단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올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이니까. 부인의 목소리는 분명하고도 리듬이 있었다. 백모는 자기 어머니를 사랑했고 동시에 두려워도 했다. 어머니의 말은 항상 옳았지만 그 자신은 어머니에게 복종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벌을 준 적은 없었다. 그러나 항상 벌을 받게 되는 느낌을 맛보아야만 했다. 그것은 시간이 흐른 뒤 어렴풋이나마 그의 어머니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뉘우치게 되는 까닭이었다. 나중에 어떻게 깨닫게 되든 지금 역시 그는 어머니의 말에 복종하고 싶지 않았다. 신부 말씀이에요. 전 종교를 믿지 않아요. 누가 널더러 종교를 믿으려고 하더냐. 공부하는 것은 종교하고는 별 문제란다. 그 사람은 저를 예수교 신자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샤전도 부인은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을 누구나 다 예수교 신자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 여자는 지나가다가 만나기만 하면 보검 한 구절을 쓴 종이조각을 준답니다. 그래 넌 종교를 믿으라면 곧 믿겠냐. 넌 그렇게 약한 사람이냐. 넌 다만 그 사람에게서 배울 것만 배우고 나머지는 무시하면 될 게 아니냐. 한 달만 배워보렴. 그리고 한 달 후에 내가 배우기 싫다면 그땐 할 수 없지. 부인이 이 집을 지배하고 있는 힘의 비결은 이렇듯 누구에게나 결코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상대방을 강요당하게 한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시간이 흐른 뒤의 결과에 대한 희망을 상대편에게 주므로써 그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백모는 다시 모자를 슬슬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한 달 만이에요. 시험 삼아 한 달 배워보고 싫으면 그만두겠어요. 그래라.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이젠 저녁 먹으러 가자. 너희 아버님은 벌써 잡숫기 시작했을 것이다. 오시 집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딴 식탁에서 식사를 하였다. 큰 식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제방에서 오시 부인과 백모는 헤어졌다. 백모는 그의 아버지와 친형제, 사촌 형제들이 앉아있는 식탁 쪽으로 가고 부인은 여자들이 앉아있는 식탁 쪽으로 걸어갔다. 부인이 가까이 오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 부인은 초밍이 여자들 틈에 끼어 있는 것을 곧 알아보았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이 좀 떨어져 앉아있었으며 무릎 위에 어린애를 안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 일어섰으며 어린애로 자기 얼굴을 가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부인은 그보다 앞서 주밍의 얼굴을 재빨리 관찰하였다. 새침한 표정이었다. 그것은 낯설은 가슴이 들어온 이로서는 오히려 당연하였다. 부인으로서는 주밍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할 것이었다. 다들 자리에 앉아. 부인은 제일 상좌에 앉아서 젓가락을 들었다. 앵이 부인 대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있었다. 부인은 젓가락을 놓고 그녀를 향하여 말하였다. 내 대신에 그냥 좀 해다오. 난 오늘 하루 종일 집안일에 바빴다. 그래서 좀 피곤하다. 부인은 생긋 웃으며 몸을 뒤로 기대었다. 그리고 늘 하듯이 며느리들에게 한마디씩 말을 걸었고 유모가 안고 있는 앵의 아들에게도 말을 했다. 이어서 그녀는 주밍에게 말을 건넸었다. 작은 댁, 자네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먹어. 주밍은 얼굴을 불켰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전히 어린애를 파래하는 채 가볍게 절을 했다. 그리고 들릴락말락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고맙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은 그녀는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은 채 머리를 조아리고 음식만 떠 넣었다. 한이가 밥그릇을 그녀의 앞에다 놓았을 때 그녀는 안고 있는 어린애에게 먼저 떠 먹였다. 우시부인이 방금 주밍에게 한 친절한 말은 주밍의 집위를 모두에게 알리는 말로서 이 집에 한 사람이 더 늘었다는 것을 온 가족에게 알린 셈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우시부인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하인 한여들이 서로 찌꺼리는 소리와 유모가 어린애를 달래는 소리로 침묵이 깨졌다. 우시부인은 자기 앞에 갖다 놓은 음식을 점잖은 태도로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그녀에게서 고기 한 짐을 얻어먹은 앵의 아들이 갑자기 할머니 무릎 위에 가서 앉겠다고 야단이었다. 앵은 아이를 부드럽게 꾸짖었다. 그 더러운 손하고 얼굴을 가지고 어디 가겠다고 나한테 오려거든 이리 온 하고 우시부인은 팔을 내밀어 손자아이를 받아 무릎 위에 앉혔다. 그리고 본능적인 솜씨로 고기를 한 점씩 집어 손자에게 먹여주었다. 아이가 받아 먹을 때마다 부인은 미소를 띄었다. 그러나 어린애는 웃지 않았으며 작은 입을 열고는 아무 말도 없이 날렘렘렘 음식을 받아 먹을 뿐이었다. 우시부인은 어린애들에게 대해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우시부인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편안함을 느끼고 만족감을 갖는 것이었다. 우시부인 역시도 손자들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저절로 평온해졌다. 손자들에 대한 이런 만족감이야말로 그녀가 이 집에 대한 자기 임무를 완수하고 있는 것이요. 또 그들이 있음으로써 그녀의 외로운 마음은 위로받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기가 외롭다는 걸 의식하지는 못하였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들 외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였더라면 그녀는 단호히 그것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반박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녀는 너무나 외로웠다. 아무도 그녀의 영혼에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영혼은 자기 육체를 탈출하여 그 밖에서 살고 있었다. 영혼은 육체가 살고 있는 우시집의 담을 넘어 온 세계를 배회하고 과거와 미래에 걸쳐 쉴 새 없이 쏟아낼 때도 있었다. 그러나 가끔 생각난 듯이 그녀의 영혼은 이 집으로 돌아왔으며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였다. 그래서 그녀는 이 손자의 의미를 충분히 의식하였다. 세대는 자꾸만 흘러가고 있다. 자기 세대는 앞으로 종말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 손자의 세대는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것이었다. 내 손자 우시부인은 종을거리며 자그마한 아이의 입에 고기를 또 한 점 넣어주었다. 손자가 실컷 먹었을 때 비로소 그의 어머니에게로 돌려주었다. 다른 사람들이 식사가 끝나기 전에 우시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남편 우시와 아들들이 먹고 있는 옆을 지나올 때 그들은 반쯤 일어서서 우시부인에게 인사하였다. 부인은 미소를 띄고 고개를 숙이며 지나왔다. 그날 밤도 우시부인은 한 번도 깨지 않고 편한 잠을 잤다. 한편 추밍에게는 식당에서 반 시간가량 우시부인을 만난 일이 마치 결혼 예식과도 같이 생각되었다. 지난밤 그녀의 마음은 산란했다. 자기는 우시를 만족시켰을까? 그이는 한마디도 자기에게 말하지 않고 날이 밝기도 전에 나가버렸다. 추밍은 우시가 나간 후 오정대까지 잤다. 오후에도 그녀를 찾아온 사람은 없었으며 다만 한여 한 사람이 왔다 갔을 뿐이었다. 저녁때가 다 되어 잉이 와서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할 터이니 오라고 하기에 늦이 막하게 살그머니 식당으로 들어왔어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어린애를 하나 유모에게서 받았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추밍에게 오는 아이는 한 번도 우는 일이 없었다. 시골에 있을 때 그녀는 농부의 아이들을 여러 차례 돌봐준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식당에서 그녀는 한 사람씩 이젠 한 가족이 된 여자들로부터 인사를 받았는데 그때 어떤 이는 되는 대로도 어떤 여자는 부끄러운 듯이 그녀에게 인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약간 고개만 숙이고 답례하였다. 그녀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우시부인이 나가자 갑자기 식욕이 생겨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몸을 돌려앉아 두 그릇의 밥과 고기를 재빨리 먹어버렸다. 식사가 끝나자 그녀에겐 다시 부끄러워지는 마음이 생겨 앵과 루란이 나가기를 기다리고 서 있었다. 그러나 앵은 친절한 마음에서인지 잠시 동안 나가다 말고 주밍에게 말을 걸어왔다. 내일 또 만납시다 작은어머니. 전 그렇게 불러주면 주밍은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대답하며 앵의 눈을 마주 쳐다보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위로와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앵은 주밍의 쓸쓸한 표정을 엿보고 한마디를 더했다. 다음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갈게요. 주밍은 여자들과 어린애들 사이에 섞여 남자들 눈을 피해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남자들은 보지 않는 척하면서도 제각이 주밍을 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표정을 보고 알 수가 있었다. 그날 밤 우시는 침실로 조금 일찍 들어왔다. 주밍이 우시의 발사국 소리를 들을 때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지 않고 끝내지 못한 옷의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우시가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외면을 하였다. 우시는 주밍이 일어서 있는 동안 자리에 앉아 헛기침을 하며 주밍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우시는 주밍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당신은 조금도 날 겁낼 것 없어. 주밍은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바느질감을 부둥켜 잡고 돌처럼 우시 앞에 서 있었다. 이 집에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 얼마든지 있어. 내 아이 어머니는 친절한 사람이고 또 내 며느리며 조카 며느리들도 당신을 친절히 대할 것이야. 당신은 펑 마음이 좋아 보이고 또 친절해 보여. 그러니까 이 집에서 행복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주밍은 그래도 대답하지 않았다. 우시는 헛기침을 하고 허리띠를 조금 늦추었다. 그는 저녁을 많이 먹어 숨이 좀 갚았던 것이다. 주밍은 외면한 채로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계속해요 말했다. 나한테 당신이 할 임무는 간단해. 나는 늦잠 자기를 즐기니까 내가 여기서 자고 있을 땐 깨우지 말 것과 밤에 내가 졸음이 안 올 때는 차를 가져오되 홍차는 피하고 또 난 몸이 더운 편이어서 겨울이라도 이불을 두 개 이상은 덮지를 못해. 이런 것들 하고 그 밖에 몇 가지는 곧 알 수 있을 것이야. 주밍의 손에서 그녀가 들고 있던 옷이 떨어졌다. 그녀는 우시를 바라보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잊어버렸다. 그러시다면 저를 버리지 않으시겠단 말씀이세요? 물론이지. 내가 방금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우시는 빙거래 웃었다. 그의 미끈하게 잘생긴 얼굴은 몸의 내부로부터 솟아나오는 화끈한 불길로 잠시 붉어졌다. 주밍은 이것을 보고 그 뜻을 알았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이 사나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제 사상 샤아전도 부인이 그렇게 빨리 일을 진행시킨 데 대해 우시부인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불과 일주일 후에 잉은 눈이 둥그려서 뛰어들어오며 외쳐댔다. 마님, 마님 우시부인은 정원의 난초사의 길로 거늘다가 언짠한 표정으로 발을 멈추었다. 잉, 그 입을 좀 다물어. 낚시에 걸린 물고기 모양으로 그렇게 야단하지 말고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이냐? 잉은 부인의 말에 약간 누그러졌으나 이내 호들갑스럽게 말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렇게도 큰 사람이 전 생전 처음 봤어요. 서양 사람이에요. 마님이 불러서 왔다고 해요. 내가 부인은 처음에 의아한 듯이 말하였으나 곧 지난번 말한 서양 신부에 관한 일을 기억해냈다. 참 내가 불렀는지 모르겠다. 마님께서 저에게 아무 말도 없으셨기에 문지기들을 그 사람을 절대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했지요. 이 집에는 서양 남자가 들어와 본 일이 한 번도 없는걸요? 잉은 약간 화난 표정으로 말하였다. 너에게 무슨 일이나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 않아? 어서 가서 그 사람을 모시고 와. 잉은 어리둥절에서 물러나갔다. 우시부인은 여전히 난초꽃밭을 거닐고 있었다. 이곳으로 옮겨 심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난초들은 잘 자라고 있었다. 그늘진 이 정원 안에서 난초꽃은 잘 필 것이다. 그녀는 모란꽃도 역시 잘 필까 하고 생각해 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무겁게 울리는 목소리가 정원의 둥근 문 쪽으로부터 들려왔다. 부인, 신부임에 틀림없었다. 그의 오른손은 가슴 위로 십자가를 쥐고 있었다. 우시부인은 십자가가 예수교의 상징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우시부인의 눈길을 끈 것은 그 십자가를 쥐고 있는 큼직하고 힘있어 보이는 손이었다. 성함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릅니다마는 들어오시지요. 부인은 음방을 굴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신부는 큼직한 머리를 한 번 꺼덕이고 정원으로 들어왔다. 잉이 그의 뒤를 따라왔는데 그녀의 얼굴은 질겁하여 파랗게 질려 있었다. 소재로 들어오실까요? 부인은 이렇게 말하며 신부를 먼저 들여보내기 위하여 문 옆으로 비껴 썼다. 신부는 가슴 위의 십자가에 손을 떼어 문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인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요? 하긴 내가 먼저 길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 좋겠군요. 부인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먼저 서재로 들어가서 앉고 나서 신부가 책상 건너편 의자에 앉도록 자리를 권하였다. 잉은 문으로 살짝 다가가서 반점 숨어서 들여보다가 우시부인에게 들켰다. 잉 저리가 부인은 잉을 쫓아내고 약간 웃는 얼굴로 신부를 바라보며 말을 건넸었다. 저 미련한 여자는 당신같이 몸이 큰 사람을 처음 본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그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워낙 사람이 조책이 없었어요. 하느님이 저에게 이렇게 큰 몸을 주신 것은 바라보는 사람을 웃기게 하기 위한 것인가 봅니다. 웃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신부의 큰 목소리는 방 안에 울렸다. 아이고 문이나 목소리 크기도 하지 천둥소리 같아. 잉은 처마를 쳐다보며 중얼거리고 서있었다. 잉 가서 뜨거운 차를 좀 가져와. 잉은 고양이처럼 내뺐다. 신부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었다. 그의 거대한 체구는 그가 앉아있는 큰 의자에 가득 찼다. 그러나 그는 뚱뚱하지는 않고 오히려 마른 편이었다. 그의 가슴 위에 달린 십자가는 금으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의 피부는 거무스름한 편이었고 그의 크고 까만 눈은 뚜렷하고 깊숙하게 들어가 있었다. 그의 머리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았으며 약간 곱슬머리였다. 그는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새까만 수염은 보기에 좋았다. 금은 수염 아래의 입술은 유난히 빨갛게 보였다. 참 성함이 무엇입니까? 저는 시아전도 부인에게 당신의 성함을 물어볼 것을 잊어버렸어요. 전 별로 제 자신의 이름이라고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안드레라는 이름을 받기는 하였지만 어떤 이름도 저에겐 무관합니다. 어떤 이는 저를 안드레 신부라고도 부릅니다. 저를 안드레 형님이라고 부르는 이도 있어요. 부인은 그 이름을 외워보지 않았다. 그 대신 딴 질문을 하나 던졌다. 그리고 당신의 종교는? 오늘은 제 종교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하고 신부는 대답했다. 난 신부나 전도부인 같은 사람들은 모두 자기 종교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줄만 알았지요. 안드레는 오시 부인을 오랫동안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두 눈에는 힘이 깃들어 있었지만 대담한 빛은 바라지 않았으므로 오시 부인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그것은 밤길을 가는 사람에게 길을 인도해주는 등불과 같은 눈이었다. 전 부인이 제게 할 말씀이 있다는 말을 듣고 온 것입니다. 아 정말 그랬어요. 부인은 잠깐 말을 끊었다. 그녀는 지금 잉이 부엌으로 가며 다른 한여들에게 괴물이 하나 왔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음을 짐작하였다. 문관에서 속삭이는 소리와 떠들썩 그림이 들려왔다. 부인은 어린아이들이 문 밖에서 눈을 반짝거리며 기웃기웃 들여다보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겨녀는 친절하게 말했다. 이리들 들어와서 보렴. 부인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 왁 하고 한때의 아이들이 몰려들어왔다. 그들은 아침 햇살에 입을 벌린 꽃들 같았다. 부인은 아이들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 애들이 당신을 구경하려는 거예요. 좋습니다. 안드레는 몸을 돌려 아이들의 정면으로 향하였다. 아이들은 와 하고 뒤로 물러났으나 신부가 움직이지 않고 미소를 띄고 있는 것을 보자 가까이 왔다. 어째서 그렇게도 몸이 커요? 한 아이가 숨가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아이는 사촌의 아들이었다. 하느님이 만드셨단다. 안드레는 대답했다. 아마 당신의 양친도 그렇게 크겠지요? 이번에는 우시부인이 물었다. 전 저희 부모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하고 한 소년이 물었다. 그는 학교에 갈 나이여서 나라 이름을 덜어 알고 있었다. 내 나라는 없다.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내 나라지. 당신은 여기 오신지 퍽 오래 되셨나 보군요. 그렇게 유창하게 우리말을 하시는 걸 보니. 우시부인이 말했다. 저는 모든 사람들과 말할 수 있도록 여러 나라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시에서 오래 사셨지요? 부인은 거듭 물었다. 그녀는 이 외국인 남자에 대하여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1년뿐입니다. 안드레의 대답이었다. 어린아이들은 대담해져서 아주 신부 가까이까지 왔다. 목에 거신 것은 무엇인가요? 한 아이가 작고 예쁜 손가락으로 그것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건 십자가이다. 안드레는 줄에 달린 무겁고 소박한 십자가를 지켜들고 아이들에게 내밀었다. 그걸 만져봐도 괜찮아요? 그래, 만져보고 싶으면 만져봐. 안드레가 말하였으나 우시부인은 날카롭게 소리쳤다. 안 돼, 안 돼. 안드레는 우시부인을 돌아다 보았다. 이건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귀에는 그걸 건드리면 안 됩니다. 부인은 냉정하게 대답하였다. 안드레는 다시 십자가를 가슴에 너러뜨리고 무릎 위에 커다란 손을 놓고서 침묵을 지켰다. 잉이 어린 아이들을 밀어내며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 어머니들이 불러, 모두 다 불러요. 하고 잉은 소리 질렀다. 그럼 모두 어머니에게로 가보아라. 부인은 언성을 높이지 않고 일렀다. 아이들은 곧 돌아서서 물러나갔다. 안드레는 깊숙한 눈에 갑자기 탐복하는 빛을 띄고 우시부인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부인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복종을 잘 하는군요. 좋은 아이들이지요. 우시부인은 신부의 말에 만족을 느꼈다. 부인도 좋은 사람입니다. 행복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드레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 조용하게 말을 했지만 이 말은 마치 숨겼던 빛으로 우시부인의 몸 어딘가를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아주 행복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고 또 나에게 아들이 내시기나 있으니까요. 안드레는 마음속을 들여다보듯 우시부인을 바라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아무 말 없이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것은 도리어 우시부인에게 말을 더듬게 하였다. 나는 완전히 행복하단 말이에요. 다만 어떤 지식을 좀 더 얻고 싶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나 자신도 알지 못하겠어요. 그건 어떤 지식이라기보다는 여태까지 알고 있던 것을 더 잘 이해하려고 하시는 거겠지요. 신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시부인은 처음 만난 사람과 어떻게 이런 말을 주고받게 되었을까 하고 잠깐 생각하다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회피하고 화제를 돌려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집 셋째 아들 때문인데 그 애에게 서양말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데요. 어떤 서양말이지요? 불란스 말은 아름답고 이태리 말은 실적이고 러시아 말은 힘이 있고 독일 말은 건실하지요. 그러나 실질 생활에 있어서는 영어가 제일 많이 쓰인답니다. 그럼 영어를 배우게 하지요. 부인은 결정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눈을 똑바로 뜨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였다. 보수는 얼마나 드릴까요? 아, 그것은 염려 마십시오. 돈이 있더라도 저에게는 아무 쌀 데가 없으니까요. 신부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시부인은 조금 웃는 얼굴로 비꼬아 말했다. 전 돈이 소용없습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한 말을 되풀이하여 강조하였다. 당신이 아무것도 받지 않는데 폐를 끼치게 되면 제 입장이 곤란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당신의 종교를 위하여 아니 하여튼 좋은 사업에 기부하는 것으로 하면 저의 종교는 그런 기부를 받지 않아도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말하고 잠깐 생각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 도시에는 어떤 일이 예를 들면 고아들을 위한 집을 구한다든가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 현재 고아를 몇 데리고 있는데 좋은 부모가 나타날 때까지 돌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관계로 부인께 말씀드려서 부인이 도와주신다면 그것이 제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우리 도시의 일이지 당신에 관한 일은 아니잖아요. 직접 당신에게 해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곧 저를 위하여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부의 목소리는 온 방을 울렸다. 우시부인은 그 말에 반대할 수 없었다. 나갔던 잉이 되돌아왔으는 방 안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아무 일 없이 여전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나갔다. 그럼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어요? 댁에서 편리한 대로 하시오. 저는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저녁마다 오시겠어요? 우리 아들은 낮에는 학교에 가니까요. 올 하시는 대로 오시오. 우시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잉을 불렀다. 팽모를 곧 불러줘. 우시부인은 서재의 문간에서 상관신을 정원 쪽으로 내밀고 서 있었는데 잠시 동안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자기가 두 개의 세계에 걸쳐있는 것 같이 느껴지던 것이다. 그녀는 신부를 서재에 남겨두고 정원으로 나오다가 신부가 자기를 부러지나 않나 하고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으나 아무 소리도 없었다. 우시 집 담위에는 저녁 이맘때면 매일같이 날아와 앉는 꾀꼬리 한 마리가 지금도 날아와 앉아있었다. 꾀꼬리는 우시부인을 보자 날아가 버렸다. 우시부인은 서양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을 약간 후회하였다. 신부가 어떤 이상한 것을 가르칠지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 그녀는 자기가 일을 너무 조급히 했다고 생각했다. 우시부인은 서재로 되돌아와서 문텀으로 들여다보았다. 신부는 자기 혼자 남겨둔 것을 신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우시부인은 신부가 고개를 가슴에까지 푹 숙이고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신부가 잠이 들었나? 아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다. 우시부인은 좀 두려운 생각이 나서 두어 걸음 물러났다. 그때 팽모가 반대쪽 문에서 정원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팽모 부인은 반갑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머리를 돌려 안드레를 보았다. 그는 머리를 들고 눈을 뜨고 있었는데 그 까만 눈에서는 광채가 흘러나왔다. 팽모야 이리로 오렴. 네, 어머니. 팽모는 대답하고 곧 옆으로 왔다. 팽모는 신부에 비해서 한참이나 어리고 작아 보였다. 우시부인은 여태까지 키가 크다고 생각해온 팽모가 너무나 작아 보이는데 놀랐다. 겨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서재로 들어갔다. 이 애가 제 셋째 아들 팽모예요. 팽모 신부는 입속으로 한 번 그 이름을 불러보았다. 정말 예의에 따른다면 셋째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오른 것인 줄 그는 알고 있었으나 그냥 이름을 부른 것이다. 나는 안드레어. 그는 앉으면서 팽모에게도 앉으라고 권한 다음 느린 음성으로 말하였다. 나는 어머니 말씀대로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어. 영어뿐이에요. 옆에서 우시부인이 한마디 넣었다. 순간 우시부인은 자기 아들의 마음까지 이 남자에게 맡겨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가르친다는 것은 배우는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영어뿐입니다. 안드레는 우시부인에게 다짐을 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아직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덧붙여 말하였다. 부인, 조금 더 염려하실 건 없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무시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시부인은 이 외국 사람의 이해성에 간복하였다. 이렇게 털이 많이 난 서양 사람에게 그렇듯 섬세한 감정이 들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조금 머리를 숙이고 서재에서 정원으로 나왔다. 한 시간쯤 후에 신부는 서재의 문간에 나타났다. 신부는 백모와 같이 서재에 있을 동안 백모에게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분명하게 발음했다. 백모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잠시 잊어버린 것처럼 열심히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다. 어쩌면 그렇게 빨리 가르치세요. 부인은 정원의 대나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간섭하였다. 아직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회화로만 가르치겠습니다. 며칠 안 가서 백모는 배운 말을 자기 입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신부는 백모를 돌아보며 내일 다시 만나 라고 말한 다음 우시부인에게 절을 하고 성큼성큼 긴 다리로 나갔다. 그 커다란 신부를 내보내고 나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이 느껴졌다. 그래 어떻게 배웠냐? 백모는 아직도 어리둥절한 것 같이 보였다. 한 시간 동안 많은 걸 배웠어요. 어머니. 그럼 내가 배운 말을 내 앞에서 좀 해보렴. 백모는 입을 열어 몇 마디 배운 말을 발음하였다. 무슨 뜻이냐? 백모는 고개를 저으며 여전히 어리둥절한 얼굴이었다. 아직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그 신부가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걸요. 그럼 내일 꼭 배워라. 난 우리 집안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말을 너 혼자만 배우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다. 부인은 엄하게 말하였다. 서양 신부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이 큰 집안에 퍼지게 되었다. 우시도 소문을 들었다. 다음 날 늦은 오후에 우시는 부인의 처수로 건너오고 있었다. 그때 부인은 어린애들의 시내에 술을 놓아주려는 친모에게 명주감을 말라주고 있었다. 이 사람은 서리 내보내고려. 부인은 우시의 얼굴에서 몹시 고민하는 기색을 읽었다. 옷감을 한 대 밀어놓고 친모에게 말하였다. 그럼 갔다가 한두 시간 후에 오느라 친모는 서둘러 나가버렸다. 우시는 앉아서 파이프를 끈에 불을 붙여 물었다. 내가 소문을 들으니 당신이 내겐 한마디 말도 없이 팽모에게 서양 사람 가정교사를 두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참 미리 말씀드릴 것을 그랬어요.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만 저는 당신을 성가시게 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팽모가 리니에게로 눈을 돌려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랬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요? 우시는 의아한 듯이 물었다. 부인은 오래전부터 여자는 남자에게 사실대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껏 우시를 속인 일이 없었고 지금도 그러하였다. 요전에 추밍이 여기에 있을 때 팽모가 그 여자를 보았더랍니다.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팽모는 나이가 나이니 만치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마음이 끌리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불꽃을 다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부채질하려고 한 것이지요. 이 집에 무슨 불상사라도 일어나면 어쩝니까? 부인의 말에 우시의 얼굴에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부인은 우시의 머리털 밑에 땀이 배는 것을 보았다. 당신은 제발 그런 일을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요. 여태까지 가만히 보면 늘 그렇단 말이요. 그러한 태도로 남자를 여자에게 붙여주는 것은 너무 남자를 얕잡아 보는 거지 뭐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당신이 나에 대해서도 역시 나이는 먹었을 뿐이지 수퇴지 이상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게 해드렸다면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용서하세요. 부인의 목소리는 음방울 굴리는 소리였다. 부인은 항복하는 것이 저항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요. 과오를 인정하는 것은 자기의 공정함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터득해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이 너무도 기분이 상한 듯하여 그녀는 내심으로 정말 자기가 너무 불미한 탓으로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한 데 대하여 죄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당신은 늘 오늘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보다 훨씬 더 멋있어 보여요. 2, 3일 동안에 10년이나 젊어지신 것 같아요. 부인은 매력 있는 웃음을 지어 보이며 그렇게 말했다. 우신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정말 그래? 그는 부인의 부드러운 눈빛을 바라보며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부인 쪽으로 몸을 굽혔다. 여보 사실 말이지 당신만한 여자는 없어. 당신을 알고 나면 이 세상 다른 여자들은 뭣도 없단 말이야.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은 당신이 고집했기 때문이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 정말 당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같이 살아오면서 당신은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셨어요.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과분한 청을 했는데도 그건 역시 덜어주시지 않았어요. 우시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어리였다. 난 당신에게 줄 선물을 하나 가져왔어. 그는 호주머니에서 한줌대는 열본 종이 구름이를 꺼내서 풀기 시작하였다. 그 속에서 나비와 꽃 모양을 한 옥, 진주, 금으로 만든 두 개의 머리핀이 나왔다. 어제 이걸 보았을 때 당신 생각이 나서 사왔지. 나는 당신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어. 그는 이마의 땀을 훔쳤다. 그러고는 부인을 정면으로 보지 않으면서 덧붙여 말했다. 밤에도 당신을 잊을 수가 없어. 밤에 내 생각일랑 하지 마세요. 그건 취밍에 대해서 옳지 않잖아요. 그 여자의 생활은 완전히 당신에게 매어있는 것인데. 부인은 냉정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시는 여전히 더욱더 불행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여자가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아니,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가 아니요. 당신과 나는 요즘 와서 사이가 너무 멀어졌으니까 하는 말이요. 우린 어째서 여생을 따로 살아야 한단 말이요. 당신은 항상 내 생활의 중심이었는데 말이요. 라고 말하는 우시의 아랫입술은 발으로 떨렸다. 부인은 감동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에게로 갔다. 우시는 두 팔을 벌려 부인을 얼싸 안고서 얼굴을 그녀의 가슴에 파묻었다. 부인의 마음이 모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경종을 울렸다. 이러다가 사치다면 자기가 여태까지 실행해온 전부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결과가 될는지도 모른다고. 이 아름다운 진주와 옥, 단양, 향기. 우시는 나직 이중을 그렸다. 부인은 남편의 포옹으로부터 살그머니 몸을 빼고 두 손만을 남편의 손에 맡겼다. 당신은 지금까지보다 더 행복하게 될 거예요. 부인은 남편에게 성답게 말했다. 그럼 다시 내게로 돌아와 주겠소? 우시는 열심히 물었다. 네, 그렇지만 여태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요. 부인은 이렇게 약속하였다. 우시가 초조할 때 입가에 잡히는 주름살이 펴지는 것이 보였다. 그것을 보자 부인은 자기의 몸이 싸늘한 대리숙처럼 변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손마저 우시의 손으로부터 빼내었다. 팽모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서양 사람 가성교사 문제는 리니가 영어를 아는 남자를 요구하니까 할 수 없지요. 리니는 우리 팽모가 영어를 모르면 구식이라나요? 한 달만 지나면 리니하고 결혼할 차비가 다 될 거예요. 그렇게 안 되나 두고 보세요. 당신은 참 수단꾼이고 모략꾼이거든. 남자들의 생활을 손에 쥐고 논단 말이야. 우시는 혼자 말처럼 말하고 다시 기분이 좋아져서 일어섰다. 그는 유쾌한 듯 머리를 흔들고 웃으면서 나가버렸다. 2, 3분 후에 잉이 서재로 들어왔다. 잉, 내 화상 비누를 작은 댁한테 갖다 주고 그것만 쓰고 다른 비누는 쓰지 말라고 해. 잉은 놀라서 멀거니 부인을 보고만 서 있었다. 그렇게 날 쳐다보지 마라. 그 밖에도 할 일이 또 있어. 저 단양 나무빛도 작은 댁에게 갖다 줘. 그리고 그 속옷에는 내 향수를 뿌려주고. 마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시오. 잉은 얼굴을 찌푸리고 대답했다. 이때 구석 책상 위에 놓인 우시의 파이프가 눈에 띄었다. 부인은 우시가 자기에게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하여 일부러 그것을 놓고 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남자가 여자에게 파이프를 놓고 가는 것은 풍습상 남녀간에 있는 일종의 암호였다. 부인은 잉이 나가려 할 때 그 파이프를 가리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일렀다. 잉, 영감님이 저 담뱃대를 잊어버리고 놓고 갔으니 갖다 두려. 잉은 힘없이 그것을 집어가지고 나갈 뿐이었다. 우시 부인이 명주 옷감을 말하는 것을 끝내었을 때는 벌써 날이 어두워져서 옷감의 빛깔을 분간하기가 어려웠었다. 그녀가 촛불을 켜려고 할 때 팽모가 들어왔다. 팽모는 교복을 벗어버리고 우유빛 명주실로 수놓은 흰 가운을 입고 있었다. 팽모는 짧은 머리를 넓적한 이마에서 위로 빗어 넘겼다. 그래, 그 옷이 양복보다 보기 좋다. 어제 배운 말을 외울 수 있겠니? 부인은 웃는 나처럼 물었다. 팽모는 서양 담배를 꺼내었다. 그는 형 쩌모와 같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편이었다. 동글동글 올라가는 담배 연기를 피워 올리는 모양은 그에게 제법 어울렸다. 그는 자리에 앉지 않고 쉴 새 없이 방 안을 거닐다가 그름을 멈추고 전날 배운 영어를 똑똑히 발음하였다. 아직 그 말의 뜻을 모르겠느냐? 팽모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녁에 신부한테 물어보겠어요. 팽모는 갑자기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더니 짤막하게 소리쳤다. 신부가 지금 와요. 우시 부인은 이에는 어제 가르쳐 주신 말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우린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부인은 앉으며 말했다. 나는 어떤 영국 사람의 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에서 나서 영국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온 세계를 방황하였습니다. 안드레는 잠깐 생각하는 듯이 말을 쉬었다가 이렇게 번역하였다. 햇빛이 비쳐오면 동쪽 창으로 뿐이란가 해가 점점 올라가면 서쪽 땅이 박디 박래 안드레의 목소리에 우시 부인과 팽모는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다. 그 구절 한마디 한마디는 혀끝에서 떨어지는 이슬방울 같았다. 그는 팽모를 향하여 말했다. 나는 내가 영어에서 처음 배운 말을 너에게 그대로 가르친다. 나도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 그땐 내가 이탈리에 있었는데 아주 작은 소년이었어. 그래 당신은 해가 서양이고 동양이고 다같이 비친다고 생각하시지만요. 이렇게 말하면 웃으실지 모르지만 나는 해가 우리 동양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인은 약간 재미난다는 듯이 말했다. 해는 모든 사람에게 속합니다. 동양에 살거나 서양에 살거나 한결같이 아침에는 속고 저녁에는 지는 햇빛을 받고 있습니다. 우시부인이 보는 사면의 벽은 갑자기 빛을 잃은 듯 하였다. 그녀가 반생을 보낸 이 집을 둘러싼 담도 한꺼번에 물러나는 듯 하였다. 우시부인의 시야는 일순간 환하게 무한히 넓어졌다. 똑같은 하늘 아래 이 세계에는 많은 나라와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으며 일곱 대양에는 똑같이 밀물 쓸물이 있다는 것이었다. 우시부인은 안드레의 그 다음 가르침도 듣기 위하여 그곳에 앉아있고 싶었으나 팽무가 불편해할 것을 염려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팽무에게 더 가르쳐 주세요. 그녀는 서재에서 나왔다. 우시부인은 그날 밤 팽무가 공부를 끝내자 그를 붙들어 놓았다. 안드레는 꽤 오랜 시간 팽무를 가르치고 갔다. 우시부인은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게 서재의 문앞에 왔다 갔다 하며 팽무가 배우는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팽무의 얼굴에 나타난 열성과 안드레의 엄숙한 표정은 부인을 놀라게 했다. 저 신부가 혹시 마술이라도 부려 내 귀한 아들의 몸에서 넋을 빼앗아 가는 것이나 아닐까 하고 그녀는 염려하고 있었다. 부인은 팽무의 영혼이 신부에게 빼앗겨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팽무가 신부나 목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것은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도 특히 신부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큰 이유였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그녀가 아는 한 하늘의 뜻에 거슬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신부의 마술을 깨뜨려 버릴까 생각했다. 그녀는 서재문터까지 가서 망설였다. 그리고는 물러섰다. 어둠 속이라 보이지는 않았다. 자기는 팽무의 어머니금만 이 신부에게 대항할 만큼 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팽무는 딴 이유는 고사하고 이제는 제 딴에는 어머니로부터 독립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였어도 자기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란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젊고 유쾌한 여자를 팽무와 짝을 짓게 해 주므로써 그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다. 길린이를 될수록 빨리 이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상책일 거라는 결론을 더욱 확고하게 내리게 되었다. 공부 시간이 끝나자 오시부인은 신부를 밖에서 불렀다. 안드레 신부 우리 아들에게 수고해 주셔서 고마워요. 내일 또 만납시다. 두 남자는 오시부인이 갑자기 나타나자 깜짝 놀랐으며 안드레는 절을 하고 곧 나갔다. 그의 긴 옷자락이 그림자 위로 휘날렸다. 오시부인은 팽무가 신부의 뒤를 따라 나가려고 할 때 불러세웠다. 팽무 너하고 좀 이야기할 게 있으니 여기에 있어라. 내게 아주 중대한 이야기다. 부인은 팽무가 말을 듣지 않으려는 듯이 팔을 빼는 것을 느끼자 머리를 치켜들고 애원하다 싶이 말했다. 난 때때로 적적해진다. 오늘 저녁도 적적해서 견딜 수 없으니 좀 남아있을 수 없겠니? 부인은 다시 아들의 팔을 잡고 조금 잡아당겼다. 저리 나가서 서늘한데 앉아서 이야기하자. 그래 너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대답하지 않냐? 어머니가 원하신다면야. 팽무는 응하였으나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팽무. 팽무는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없었으나 자애의 넘친 목소리만이 그의 귀에 부드럽게 들려왔다. 너는 이젠 다 장성한 남자다. 그래 나는 내가 이건 내 생각만 하고 하는 말은 아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리니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더라. 이번 일은 너의 형 양모가 내 나이였을 때에는 엄두도 못 냈던 일이다. 그런데 리니는 자기 언니인 엥하고는 아주 딴판이란다. 너도 너의 형하고는 딴판이지만. 어떻게 어머니는 그것을 아세요? 팽무는 무뚝뚝하게 물었다. 오늘 리니가 우리 집에 와서 이야기하더라. 부인은 의자의 몸을 기대고 앉아서 어두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팽무의 목소리로 그의 감정을 분석하려고 했었다. 그녀는 마치 자기보다 강한 그 무엇과 싸우고 있는 듯한 흥분을 느끼고 있었다. 팽무가 침묵을 지키자 부인은 서글픈 소리로 말했다. 아마 내 잘못 생각 읽는지는 모르지만 처음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난 리니는 여자치고 너무 대담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데려올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 이 말은 옳은 말이었다. 팽무는 어둠 속에서 몸을 어머니 쪽으로 기울였다. 그리고 신선하고 젊은 입김이 부인의 얼굴에 감각될 정도로 열심히 말하였다. 어머니, 그것은 어머니가 모르는 말씀이에요. 내가 몰라? 요새 세상에 젊은 남녀가 서로 만나는 것은 보통이지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나 형님이 결혼하던 시대와는 달라요. 아마 내 말이 옳겠지. 부인은 한숨을 내쉬고는 말을 이었다. 나는 내 행복만을 원하고 있다. 내가 싫다면 리니를 일부러 만날 필요는 없지. 난 그의 어머니에게 사정이 불편하다고 말하면 그만이니까. 그러면 그 집에서는 내가 리니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알 거야. 물론 저는 리니와 만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못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아요? 팽무는 어스대든 말하였다. 팽무, 너는 조금도 리니에게 다른 눈치를 보여서는 안 된다. 우리 집에 오고 싶어하는 여자가 얼마나 많다고 그러니. 지금 생각나지만 리니는 눈이 약간 사팔눈으로 생겼어. 이번에 잘 보지요. 그럼 며칠 내로 너와 내가 찾아가겠다고 그의 어머니에게 전할까? 왜 어머니가 따라오신단 말씀이에요? 팽무는 따지듯이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혼자서 그 여자를 만날 수 있단 말이냐? 부인은 날카롭게 말했다. 왜 제가 혼자 만날 수 없어요? 그럼 제가 어린애처럼 어머니 손에 끌려다녀야 한단 말씀이에요? 팽무는 약간 화가 난 듯 했다. 그럼 내가 놀도록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셈이냐? 부인도 열을 내어 말하였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전 어머니 말씀에 거역하기는 싫습니다. 모자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넌 꼭 리니를 만나야만 되겠냐? 전 꼭 만나야겠어요. 그럼 할 수 없지. 내 마음대로 해라. 부인은 팽무 옆을 지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잉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잉은 모자 간에 벌어진 큰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마님, 무슨 일이? 잉의 말이 끝나기 전에 오시부인은 손짓을 하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조용히 해. 가만히 들어봐. 그들은 귀를 기울이고 서 있었다. 잉의 입은 딱 벌어져 있었다. 오시부인의 눈은 빛나고 얼굴에는 웃음이 어리었다. 그들은 정원을 건너가는 백모의 거칠고 화낸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오시부인은 두 팔로 자기 가슴을 안고 큰 소리로 웃었다. 마님, 퇴간절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 애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 애는 그걸 하려고 하고 있는 것뿐이야. 백모는 그 이튿날 하루 종일 우시부인에게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강시부인이 다시 왔다. 두 친구는 서로 손을 잡았다. 백모와 리니가 만났어. 강시부인이 보고했다. 그래, 어떻게 되었어? 아이, 난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다 났어. 강시부인은 오시부인의 웃는 얼굴을 보고 한참을 따라 웃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난 멀쩡이 그들이 못 보는데 앉아 있었어. 그 애들은 내가 나가기만 바라고 말도 못하고 있길래 내가 자리를 비켜준 거지. 그랬더니 그 애들은 서로 마주 앉아서 얼굴만 바라보고 말 한마디 못하겠지. 내가 방에 도로 들어왔을 때에도 꼼짝도 안 하고 서로 빤히 얼굴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어. 그러더니 일어서서는 다시 만날 때까지 하고 인사를 주고받고는 헤어졌어. 글쎄, 그것뿐이야. 아이고, 난 무서워서. 그래, 서로 작별 인사밖에는 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그 작별 인사하는 것이 또 볼만했지. 자네나마 웃을지 몰라도 난 그것을 다짜고짜로 우리 영감에게 이야기해 주었지. 그 양반은 아마 자네가 갑자기 바보가 된 줄 알았겠는걸? 그랬겠지. 그래도 난 영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괜히 영감도 흥분할까봐. 강시부인은 자질을 질 듯 웃으며 말했다. 빨리 결혼식을 해 줘야지. 우시부인이 거들었다. 그래,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어. 빈 솥에 불을 뗐어야 되겠어? 백모는 그날 우시부인에게는 오지 않았다. 우시부인은 안드레가 와서 그에게 글을 가르칠 때에 백모를 볼 수 있었다. 우시부인은 그들이 공부하고 있는 방문 밖에서 거닐고 있었다. 백모는 신부에게 새로운 단어를 물어보고 있었다. 그는 영어로 편지를 쓰려고 하는 것이었다. 우시부인은 안드레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친절하고 참월성 있게 보였으나 분명히 어이없어 하는 얼굴이었다. 그는 말을 되풀이해서 불러주었고 백모는 그걸 받아쓰고 있었다. 우시부인은 그 말을 들었으나 무슨 뜻인지는 몰랐다. 또 모를 이상한 발음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이것을 알고 모르고는 문제가 아니었다. 백모는 린이에게 영어 편지를 쓰느라고 열정하고 있는 것이었다. 우시부인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웃었다. 한편 이렇게 쉽게 승리를 얻은 것에 대해 안드레에게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우시부인은 그날 밤 안드레를 만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다. 제 5장 9월도 다간 어느 화창한 날을 택하여 린이는 우시집에 시집을 왔다. 하늘은 드높고 바람결은 선선하여 결혼하기에는 가장 적당한 시절이었다. 뼈의 이삭들은 아랄이 연결어 너러지고 소수는 임박하였다. 우시집과 강시집 양가의 가족은 이 두 번째의 경사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모이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량모와 앵은 특히 좋아했다. 앵의 작은 몸은 어린애를 가져서 배가 볼록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배가 고팠으나 구역질이 나거나 하지는 않았다. 지금 그녀의 얼굴은 자기 동생을 동서로 맞는 기뻄으로 더 한층 아름답게 보였다. 우시부인과 강시부인이 의논하고 팽모와 린이의 의사를 따라 양모와 앵의 결혼식과는 달리 신식 결혼식을 하기로 하였다. 구식 결혼식은 사흘 동안이나 잔치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팽모와 린이는 그렇게 길게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신식 결혼식에 따라 한시라도 빨리 사람들 앞에서 부부의 약속을 하는 것만으로 그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래야 그들의 소원대로 결혼식이 끝나자 우시부인은 사람들을 섭섭하지 않게 대접하기 위하여 사흘 동안을 시내의 음식점을 빌려 피로연을 베풀어 주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집에 모여들어 혼잡을 이루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신식도 좋은 점이 있군. 강시부인은 결혼식이 끝났을 때 말했다. 신랑과 신부는 자기들 신방으로 물러갔다. 늙은 사촌이 죽기 전에 사용하던 두 칸의 방을 수리하여 팽모 내외에게 사용하게 하였다. 신식으로 치르니까 양모와 애행의 결혼식 때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구를 부수고 마루를 더럽히는 일이 없어서 좋군. 우시부인도 신식 결혼식에 찬성했다. 우시부인은 집안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안정될 때 느끼는 행복감을 오늘 밤 역시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자유는 전보다 한층 완전해졌다. 팽모는 한 주일 동안은 영어를 배우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므로 그동안 안드레는 오지 않게 되었다. 우시부인도 그것을 구태여 반대하지 않았다. 당분간 팽모는 육체의 시간을 즐겨야 하기 때문이었다. 우시부인은 더 이상 안드레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이가 앞으로 계속해서 오든지 오지 않든지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니었다. 우시부인은 팽모를 가족들 편으로 구해내는 데 성공한 것이었다. 정원의 빨간 초롱에 불을 내어 걸자 어둠 속에서 나비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었다. 그 나비들은 대개가 작은 회색 나비들이었지만 때때로 연한 초록빛 날개, 검은 날개 혹은 금빛 날개를 가진 큰 나비도 펄럭거리며 그 초롱 주위에 나타났다. 그곳에 모인 여자들은 큰 나비를 보면 소리를 질러대며 그것을 잡아 핀으로 문털에 찔러놓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둘러앉아서 그 나비들의 아름다운 빛을 감상하며 설탕과자를 먹었다. 노마님은 특히 그것을 좋아하여 손뼉을 치고 나였다. 굉장히 큰 나비가 또 하나 잡혔을 때 주밍이 들어왔다. 우시부인은 주밍이 들어올 때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으나 본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젊은 주밍은 아무 말 없이 하루하루 집안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주밍에 대해서는 우시부인 앞에서 좋다 나쁘다 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우시부인은 언제나 주밍을 마음속에 잊지 않고 있었다. 밤에 잠이 깨기라도 하면 그녀는 주밍이 어떻게 해나가고 있을지를 생각하였다. 그러나 곧 그녀는 그런 의혹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었다. 주밍은 그동안 조금 마르고 얼굴이 창백해진 것 같았으나 반면에 섬세한 아름다움을 지닌 듯이 보였다. 잔치가 끝나는 대로 주밍을 불러다가 이야기해 봐야지 우시부인은 이런 생각을 하였지만 그 생각을 곧 잊어버렸다. 주밍은 아무 말 없이 손님들에게 뜨거운 차를 따르느라고 바삐 돌았다. 그녀는 오늘 낮에도 숨은 듯 돌아다니며 말 없이 음식을 마련하기도 하고 어린애들을 보아주는 등 여러가지 일로 바빴었다. 때때로 어떤 이가 작은 댁은 좀 쉬시지요 하고 말하면 그때마다 그녀는 이것 한 가지만 더하고 쉬겠어요 하고 연한 미소를 띌 뿐이었다. 여자들이 잡아놓은 나비를 관찰하는 곳에 주밍도 기웃거렸다. 그 나비는 날개가 연한 노란빛이었고 길고 까만 촉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비는 피누로 찔릴 때 바르르 떨면서 넓은 날개를 펄럭거렸다. 그럴 때마다 날개 위의 검은술의 한 반점이 초록 또는 황금빛으로 변했다. 그러고 나서 그 나비는 그만 잠잠해졌다. 참 빨리도 죽네 갑자기 주밍이 말했다. 이 소리에 모든 여자들은 뒤를 돌아다 보았다. 주밍은 마치 자기 소리에 자기도 놀란 듯이 몸을 움츠리고 약간 고통스러운 듯한 웃음을 띄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다시 자리에 앉기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조금 후에 그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와 우시 부인에게로 왔다. 그리고 우시 부인의 찻잔에 손을 대어 보았다. 차가 식었어요. 다시 따르지요. 그만두어. 부인은 주밍이 차를 따르는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주밍이 몸을 가까이 할 때마다 좋은 향기가 풍기었다. 우시 부인은 그 냄새를 맡으며 여자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그 얼굴에는 겸손한 빛이 어려 있었다. 형님, 오늘 밤에 좀 여쭐 말씀이 있는데요. 주밍이 나직한 소리로 우시 부인에게 청하였다. 좋아. 부인은 적석에서 성락했지만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다. 무슨 일이 주밍에게 일어났을까? 무슨 걱정거리가 생겼을까? 부인은 차를 마시며 손님들이 갈 때까지 주밍의 일에 골몰하느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님들이 다 가고 나자 이인과 주밍만이 그곳에 남아있었다. 나가서 조금 있다가 와. 부인은 이인에게 일렀다. 우시 부인은 주밍을 방으로 데려가지 않고 조용하고 서늘한 정원으로 인도했다. 초롱불 아래인 보랏빛 난초가 한창인 게 더없이 아름다웠다. 오늘 앵이 연꽃이를 가지고 왔었다. 그 하얀 속은 아무런 냄새도 없이 맛이 상쾌했다. 부인은 앉아서 그 연꽃이 같은 껍질 중에서 제일 크고 부드러운 것을 하나 집었다. 주밍은 아직 앉지도 않은 채 주춤거리고 있었다. 앉아. 난 아까부터 연꽃이를 먹고 싶어서 먹으면서 이야기해. 부인은 주밍에게도 권하였다. 고맙습니다만 전 안 먹겠어요. 그럼 나 혼자 먹지. 무슨 이야기인지 말해보게. 부인은 섬세한 손으로 연꽃이 껍데기를 쪼개며 말했다. 우시 부인의 손에서 까지는 시 속에서 총총 박힌 속씨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 씨를 하나 골라뇨 그녀의 작고도 날카로운 이로 푸른 껍질을 벗겨 흰 살을 먹는 것이었다. 제가 까 드려도 좋을까요? 주밍이 물었다. 우시 부인은 나무 손에 의해서 까지는 시는 맛이 없어질 것만 같았다. 내가 까지 내버려 둬. 주밍은 이 말에 무엇을 느꼈는지 다시 청하지는 않았다. 우시 부인이 혼자서 껍데기를 계속 깔 때 주밍은 그녀를 바라만 보고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자 우시 부인은 갑자기 다 먹은 껍질을 땅 위에 내버리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어린애를 뵀군. 천한 여편네들이 쓰는 말투였다. 전 행복을 가졌어요. 주밍은 큰 집 부인들이 그 집을 계승할 아이를 배웠을 때 쓰는 말을 사용하여 대답했다. 우시 부인은 자기 말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았고 주밍의 말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넨 차은 빠르기도 하네. 주밍은 이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릎 위에 힘없이 양손을 놓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래 영감님은 좋아하시지. 부인은 변함없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주밍은 커다랗고 정직한 눈으로 우시 부인을 바라보았다. 영감님은 아무것도 모르셔요. 제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참 이상스러운 일이군. 부인은 주밍에 대하여 화가 났고 또 공연히 화를 내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놀랐다. 자기는 이 여자를 그 목적으로 데려온 것이며 여자는 그것을 수행한 것뿐이다. 그런데 무슨 까닭에 주밍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는가. 부인의 마음속에는 한 마리의 가느다란 뱀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그 혓바닥에 독을 품은 채 머리를 쳐드는 것이었다. 남의 첩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좋아하라고 주인에게 말하는데 자네는 왜 그렇게 다른가. 주밍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꼬였다. 머리 위에 걸린 초롱불빛으로 우시 부인은 주밍의 눈에 눈물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주밍은 나직한 목소리로 짤막하게 대답했다. 저는 형님께 여쭈고자 한 것이에요. 저는 형님이 이 말을 들으시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도리어 노하시니 전 이젠 죽어야 마땅하겠어요. 이 절망적인 말에 비로소 우시 부인은 본 마음으로 돌아왔다. 이러한 큰 집에서 첩이 목을 메든가 가락지를 삼키든가 생아편을 먹는 것은 흔히 있는 일로서 그것은 가문의 커다란 수치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기 가문을 보호하려는 본능에는 누구보다도 강한 여자였다. 무슨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나. 자네가 할 일을 하고서 왜 죽는다고 야단이야? 전 여태까지 형님이 기부하시는 것은 저의 기뻄이라고 생각하여 왔어요. 여태까지 형님의 온정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되면 누구를 믿고 살란 말씀입니까? 우시 부인은 이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는 추우밍을 시골에서 자란 천한 여자로서 짐승이 새끼를 뵈면 좋아하듯이 애를 뵈면 거저 좋아할 줄만 알았던 것이다. 암소는 그 새끼 생각만 하지 새끼의 어버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시 부인 생각에는 추우밍이 어린애를 뵀다면 응당 추우밍 자신이 자기가 받을 대가에 위안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 자네 나이를 뵈도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 더 기뻐지 않단 말인가? 자네는 이제부터는 데리고 놀 장난감이 생긴 것이요. 웃을 상대사가 생길 것이요. 자기 몸에서 난 것을 기르는 즐거움을 가질 것이 아니겠소? 만일 그 아이가 남자라면 자네는 이 집에서 당당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만일 계집애를 낳더라도 자네는 내가 무슨 책망이나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좋아. 우리 집에서는 여자고 남자고 다 환영이야. 나도 딸을 하나 낳았었는데 새돌이 못되어 죽었지만 개가 죽었을 때는 아들이 죽었을 때나 다름없이 울었어. 추우밍은 이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슬픈 눈으로 부인을 바라다보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죽는다든가 그런 말은 아예 입 밖에 내지 말게 어서 침대로 돌아가서 영감님이 오시거든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부인은 냉정하게 타일러 말했다. 쌀쌀하게 대함으로써 추우밍이 본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시 부인 자신의 가슴 속에서는 높은 산 꼭대기로 붙어 불어오는 듯한 찬바람이 일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 있고 싶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추우밍은 자리에서 벌떡 뛰어 일어나더니 부인의 옷자락을 잡았다. 오늘 밤은 저를 이 또래에서 자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감님께는 형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자겠다고 저 대신 좀 말씀해 주세요. 오시 부인은 더러 겁이 났다. 자네가 본래 무엇이었나를 좀 생각해 보게. 자네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는 고아로서 성밖에 버린 것을 농부 옆연내가 주워다 키운 여자야. 그리고 자네는 또 결혼도 하지 못하고 과부가 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자네는 이 지방에서도 가장 부자이고 어떤 집에서도 딸을 주기를 원하는 훌륭한 집의 작은 택이 되지 않았는가 말이야. 몸에는 비단옷을 감고 귀에는 옷과 금의 귀고리를 달지 않았나? 그래 지금 자네가 그 침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이 집에 대해서 무어라고 변명해야 된단 말인가. 어서 자네 방으로 돌아가게. 무엇 때문에 자네가 이 집에 온 줄을 알고. 주밍은 오시 부인의 옷자락을 놓았다. 그녀는 일어서서 한 그릇 한 그릇 무겁게 정원의 문을 향하여 갔다. 오시 부인은 그녀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자 금세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다. 이리 와. 오시 부인은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목소리로 불렀다. 겁낼 것 없어. 젊은 여자라는 건 어래의 첫 아이를 뵈면 두렵고 겁이 나는 것이지만 자네야 시골 수자란 여자이니 그렇게 해야 하겠나? 일찍가 자고 영감님이 들어와도 깰 건 없어. 영감님은 잔한 사람을 깨우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양반은 정말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거든.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이 두렵단 말이야? 그래, 그럼 내가 내일 자네 대신 말해 주지. 그 말이야 못하겠나? 오시 부인의 친절한 태도에 다시 힘을 얻은 것처럼 주밍은 나직 한 소리로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정원을 빠져나갔다. 오시 부인은 초롱불을 하나 껐다. 마침내 정원은 캄캄해졌다. 그녀는 피로한 몸으로 자기 방에 돌아갔다. 이잉이 잘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잉은 오시 부인의 얼굴에 언짢은 표정이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었다. 그녀는 이 밤에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잉은 오시 부인의 침대 휘장을 당겨치고는 시끄러운 하인 한여들 방으로 갔다. 거기에서는 어른이고 아이고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모두 모여 그날 잔치에서 남은 것들을 먹고 있었다. 이잉도 먹기를 좋아했다. 그녀는 사발에다 고기를 듬뿍 담아 문간에 앉아 맛있게 먹으며 여럿이 찌꺼리는 것을 들었다. 이 큰 집 하인 한여들은 상당히 많았으나 이잉은 오시 영감에게 시중드는 팽어를 빼놓고는 제일 위였다. 지금 그 팽어도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그의 살진 얼굴에는 구슬땀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의 무릎가에는 두서나 살 난 그의 막내딸이 서 있었는데 그 어린애에게도 영급히 먹이고 있었다. 숨을 좀 크게 쉬기 위하여 잠깐 젓가락을 놓기만 하면 그 애는 입을 벌린 채 막 소리 질렀다. 그러면 팽어는 그 아이 입에 그릇을 들이대고 젓가락으로 퍼 넣어 주었다. 팽서방! 어떤 한여의 웃음 섞인 큰 목소리가 저쪽 어둑한 곳에서 울려 나왔다. 영감님은 내일 밤 모란꽃집 채에서 주무시지? 하여튼 아침마다 나는 차를 거리로 갖다 드렴 하고 팽어는 그 한여에게 지지 않게 큰 소리로 대답했다. 잉! 그럼 난 첫꽃집 채는 어떻게 지내우? 같은 목소리가 농조로 외쳤다. 잉은 이 질문을 무시해 버렸다. 그녀는 그릇에 담긴 고기를 재빨리 먹어치우고 주전자에서 찬물을 따라 입을 가시어 방금 소리난 쪽을 향하여 탁 내뱉었다. 여자 남자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잉의 입에서 뿜어진 물세례를 피하기 위해 모두 흩어졌다. 잉은 이 집의 강력한 실권을 지고 있는 부인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여자였기에 그녀의 위력 또한 세웠다. 우시부인은 새벽녘에 눈을 떴다. 그녀는 묵직한 무엇이 얹힌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여 잠을 활짝 깨려고 애써왔던 것이다. 지난 밤은 자다 깨다 하며 깊이 잠을 자지 못하였었다. 이 집 한가운데에 살고 있는 우시부인에게는 마치 심장이 몸 전체인 것처럼 마음 가득히 온 가족을 느끼는 그러한 밤이 가끔 있었다. 지난 밤은 백모와 리니의 결혼 첫날 밤이었다. 결혼 초야는 언제나 걱정스러운 것이었다. 그들은 완전히 배합되었을까? 그 배합은 잘 되었을까? 잘 되지 않았을까? 그것을 본인들을 만나보기 전에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을 당장에 만나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낮에 적당한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다. 우시부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자기에게 압박감을 쓰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를 생각해 보았다. 그 걱정거리는 추밍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것이었다. 될 수만 있으면 그 약속을 취소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아마도 추밍은 이 약속에 모든 희망을 걸고 밤을 새웠을 것이다. 그때 그녀가 깨어있는 걸 보고 이행이 들어왔다. 그리고 우시부인의 걱정이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듯이 이행은 또 이렇게 보고하였다. 노마님이 편치 않으시대요. 어제 모르고 진딧물을 삼키신 것 같다고 하세요. 그것이 뱃속에서 꿈을 그린다고 야단이세요. 생쥐만큼 큰 것이 간 위에 올라앉아 그 앞발로 심장을 박박 긁어내는 것 같대요. 물론 그것은 노마님이 벌레를 삼키셔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아무리 저희 남편이 부주의해서 요리했기로 했으니 설마 벌레를 음식에 넣었겠어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그렇지 않아도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시부인은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녀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의무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급히 서두르고 또 이행도 서두르고 해서 몇 분 안 지나 옆새에 있는 노마님을 찾아갔다. 노마님은 높은 베개를 베고 누워있었다. 그녀는 움푹 들어간 눈으로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빨리 손을 쏟아오. 나는 아무래도 죽으려는가 보다. 노마님의 이러한 상태를 보고 우시부인은 깜짝 놀랐다. 어제까지도 노마님은 장난꾸러기 어린애처럼 좋아하시며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잡수셨던 것이다. 왜 좀 빨리 날 부르지 않았니? 우시부인은 노마님의 몸종을 꾸짖었다. 노마님이 이렇게 된 것도 불과 한 시간 전이에요. 그 한 년은 변명을 하였다. 구토 설사 같은 것은 안 하셨나? 노마님은 몸종이 대답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말하였다. 난 세 번이나 한 바가지씩 토했다. 그리고 설사를 어찌나 했는지 배알까지 나와서 요강에 돌이켰다. 하지만 날 뭘 좀 먹어서 배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뭘 잡수시겠어요? 하여튼 배 속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노마님은 힘은 빠졌으나 기많은 살아 우시부인의 물음에 대답하였다. 이 말에 힘을 얻은 우시부인은 쌀로 미음을 만들어 오게 하였다. 그리고 손수 매운 생강을 갈아 그 미음에 섞어 노마님 입에 숟가락으로 떠 넣어 주었다. 노마님은 괴로울 때는 언제나 애처롭게 보였다. 그녀의 쭈그러진 입은 갓난아이의 입처럼 아무 힘도 없이 벌어져 있어 보기에 딱하였다. 우시부인은 미음을 떠 넣을 때마다 입 속을 들여다보았다. 이는 하나도 없었다. 잇몸은 연분홍빛이고 말끔하였다. 저 빨간 혀를 놀려 얼마나 많은 말을 하였을까. 그러나 지금은 그 혀가 오므라지는 것 같이 보였다. 노마님은 본시의 성질이 괄괄하였다. 노하시면 보는 사람마다 욕을 퍼부었다. 그 혀가 그의 무기였다. 우시의 아버지도 그것을 겁냈었다. 그러나 그 어른은 이 혀에서 욕이 아닌 다른 말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항상 노마님의 생명의 핵심이었던 우시는 지금 이 같은 입에서 나온 짜장가도 들었을 것이요. 웃음소리도 들었을 것이다. 그래 좀 낫다. 노마님은 휴 한숨을 내쉬고 말하였다. 난 뱃속이 차기만 하면 돼. 내 나이에 무슨 힘이 남아 있겠니. 나는 마른 풀에 붙는 불과 같다. 불은 마른 풀이 있어야만 타거든. 조금 주무시지요. 우시부인은 부드럽게 말했다. 왜 넌 날들어 자꾸 자라고만 하니. 그러지 않아도 얼마 못 가서 영영 깨지 않고 자버릴 텐데. 우시부인은 노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그 날카로운 눈빛까지 희미해지는 것을 보고 놀랐다. 노마님은 울고 있었다. 아가 넌 이 인생이 끝난 뒤에 인생이 또 있으리라고 생각하니. 노마님은 손을 내밀어 우시부인의 손을 꽉 잡았다. 늙은 손은 덥고 열이 있었다. 일어섰던 우시부인은 도로 앉았다. 노마님은 일생을 통하여 욕심많은 육체의 그것뿐이었다. 그녀는 무척 행복한 여자로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구태여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었다. 돈 많고 옷 잘 입고 큰 집에서 세력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녀에게 무엇이 부족했을 것인가. 여태까지 육체에만 어존하여 생활해 오던 노마님은 그 육체가 시들어버리는 것을 보고 그 자신 놀라는 것이었다. 육체를 잃어버리면 그녀는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서성에도 인생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시부인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녀는 노마님을 속이려면 어린아이를 속이는 듯이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는 할 수 없었다. 노마님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죽어가는 늙은 사람인 것이다. 넌 중돌이 말하는 것 같이 죽어서 다른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믿냐? 이런 질문은 여태까지 노마님의 입에서 나온 일이 없었다. 우시부인은 가장 정직한 대답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그 누가 저성의 일까지 알 수 있다는 말인가. 어머니,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명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라고 믿어요. 마침내 우시부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부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가 믿는 바 육체로만 산 사람은 육체와 더불어 죽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안드레 신부 같으면 육체가 없이도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졌지만 노마님에게서는 그러한 믿음이 깨져버렸다. 노마님은 깨어있으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 새의 눈 모양으로 쭈글쭈글해진 그녀의 눈시울은 내리덮여 깊은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녀의 뼈만 남은 손은 우시부인의 부드러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이번에는 곧 회복하실 거야. 노마님 앞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보이지 않도록 해라. 음식을 탐내셔서 병이 나셨으니 우시부인은 노마님의 몸쪽에게 속삭여 일렀다. 노마님이 가서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갖다 달라는 것을 안 갖다 드리면 노여워하실 텐데요. 한유는 자기 자신을 미리 방비하며 말하였다. 글쎄 내 말만 들어 우시부인은 엄격히 일렀다. 우시부인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시의 처소로 향했다. 우시에게 노마님의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왔다고 하는 좋은 구실이 생긴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미리 이잉을 보내두었는데 우시부인이 그 처소의 문에 다달랐을 때 이잉을 만났다. 이잉은 우시가 외출하였다가 지금 막 돌아왔다고 알려주었다. 우시는 이잉에게 외출옷을 갈아입을 동안에 잠깐만 정원에서 기다리라고 부인에게 말하라고 일렀던 것이다. 그리하여 부인은 자신이 오랜 세월을 보낸 정원에서 우시를 기다리게 되었다. 옮겨 심은 모란꽃들은 줄기차게 자라고 있었다. 꽃잎은 떨어졌으나 잎사귀는 무성하고 금우스름하였다. 연꽃은 물 위에 탐스럽게 피어 있었다. 꽃마다 익은 소수리 금가루를 가득 묻히고 바르르 떨고 있었다. 꽃의 향기가 온 정원에 가득 찼다. 부인은 손수건을 꺼내어 코를 가렸다. 꽃의 향내가 너무 강하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부인은 정원을 지나 금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의 가구들은 이전의 가구에 세것이 한두 개 추가되어 있었다. 화분이 여러 개 늘었고 벽에는 몇 개의 서양화가 걸려 있었다. 그러나 이전같이 깨끗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부인은 쓰레기를 의자 및 구석에 쓸어모아둔 것을 보고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그녀는 일어나서 창가로 갔다. 그리고는 문 뒤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이때 우시가 회색 명주 가운의 단추를 끼우며 천천히 들어왔다. 그 문 뒤에는 무엇이 있어? 우시는 다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먼지, 이 먼지를 좀 보세요. 곧 하인을 씻겨 이 방을 청소해야겠어요. 부인은 얼굴을 약간 붉히며 말하였다. 우시는 처음으로 이 방에 들어온 사람 모양으로 주위를 휘둘러 보았다. 그래야겠군. 그렇지만 그것도 당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는 두 말 사이에 좁은 간격을 두고 나중말은 놀리는 것처럼 웃으며 유쾌하게 말하였다. 부인은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동시에 앉았다. 부인은 안 보는 척하며 우시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잘 먹어 살이 올랐으며 그의 입에서는 다시 유쾌한 곡선이 나타나 있었다. 이렇게 되기를 부인은 바란 것이며 또 그렇게 되기를 계획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부인의 마음속에 우시에 대한 가혹한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가 보셨어요? 부인은 갑자기 말문을 열었다. 아 참 가 뵙지 못했어.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가 뵈려던 것이 이런 일 저런 일이 자꾸 생겨서 우시의 얼굴에서는 갑자기 미소가 사라졌다. 어머니가 대단히 편찮으셔요. 부인은 거듭 말했다. 그래도 설마 어머니가 이번에는 괜찮으시겠지만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어머니는 지금 다음에 올 세상이 어떨까를 생각하기 시작하시고 저에게 자꾸 묻지 않으시겠어요? 저승이 정말 있느냐고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육체가 죽어가기 때문에 영원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 당신은 뭐라고 대답했소? 우시의 얼굴은 갑자기 엄숙해졌다. 전 딴 세상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제가 알아요? 우시는 이 말에 화를 벌컥 내었다. 참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도 인정이 없소. 그래 늙은 사람에게 저승에 대하여 두려움을 주어서야 되겠소? 우시는 목 뒤에서 부채를 뽑아 세게 부채기 시작했다. 당신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셨겠어요 그럼? 나 같으면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말을 했겠지. 저승에는 행복밖에 없다고. 그럼 지금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구려. 우시 부인은 아무리 화가 나도 결코 소리를 높이지 않고 녹아 흐르는 은가루같이 부드럽게 말을 쏟아붓는 여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쏟아져 흐르고 불길이 일고 있었다. 그러자 우시는 아른 입술을 쑥 내밀며 대꾸하였다. 정말 가수 말하겠소? 그들은 잠시 동안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했으며 말없이 앉아있었다. 부인은 머리를 약간 숙이고 양손을 힘없이 무릎 위에 얹어놓은 채 꼼짝 안하고 앉아있었다. 우시도 손에 쥔 부채를 쉴 사이 없이 붙일 뿐 가만히 앉아있었다. 서로 화를 낸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 영문은 몰랐다.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 밖에 또 할 말이 있어요. 부인의 목소리는 조용히 음방을 굴리는 것처럼 굴러나왔다. 무슨 말인데? 추밍이 어저께 저한테 와서 애를 뱉다고 당신께 일러달라고 합디다. 우시 부인은 남편의 손에서 부채가 떨어져 그것이 명조어스에 미끄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우시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래서 마침내 부인은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얼굴에 우스꽝스럽고도 수줍은 듯한 웃음을 띄고 오른손으로 머리 꼭대기를 긁고 있었다. 남편의 이런 표현을 부인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즐거움과 흥미가 뒤섞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의 눈이 부인의 눈과 마주치자 그는 소리를 내어 웃었다. 그러지 말고 날 독살해. 내 밥에 쥐약을 썼든가 술에 비상을 타든가 하란 말이야. 난 너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난 당신의 말을 들었다 뿐이지 그 밖에 무슨 짓을 했단 말이요. 억제할 수 없는 웃음이 부인의 뱃속으로부터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그녀의 입은 비틀어지고 눈시울은 떨렸다. 그렇게 싫은 척하지 마세요. 속으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난 참 정력이 넘쳐 흐르는가 봐. 그들은 전에도 같이 잘 웃었지만 지금도 함께 소리를 내어 웃었다. 웃음 속에서 부인은 자기가 남편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강씨 부인이 한 말이 옳았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에 본 일도 없었으므로 남편을 미워할 수도 없었다. 그들을 연결하는 마지막 쇠사슬이 이제는 부인의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 같았다. 전에도 여러 번 벗어났었지만 그녀는 그때마다 그것을 주워서 다시 이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다시 이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이었다. 그들의 웃음이 끝났을 때 부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당신은 취밍을 사랑해 주어야 해요. 나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조금 점잖게 하세요. 취밍에게는 첫 아이인 만큼 그 여자를 못 살게 굴어선은 안 됩니다. 그 여자가 다른 쪽을 향하여 누워 있을 동안은 건드리지 말란 말씀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아마 척을 하나만 가지고는 모자라는 게 아니야. 우시는 농소로 말하고 혀 끝으로 우리 입술을 빨았다. 그러나 우시의 어떠한 태도도 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는 없었다. 부인은 도리어 생긋 웃어 보였다. 그럼 지금 곧 어머니께 가보세요. 아들이 또 하나 생길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영혼에 관하여 말하는 것보다는 어머니 마음을 더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노마님은 자기 아들 우시가 가지고 온 이 기쁜 소식도 즐겁게 받지를 못했다. 부인은 사기방으로 가는 도중에 아이들에게 붙들려 그들과 같이 노느라고 지체했기 때문에 이잉이 그녀를 부르러 왔을 때는 미처 자기 방 앞들에도 도달하지 못하였다. 노마님의 병세가 더 나빠졌어요. 영감님께서 마님을 불러오라고 하셨어요. 이잉이 시근거리며 소리질렀다. 우시 부인은 곧 발길을 돌려 노마님 처소로 갔다. 우시는 어머니의 손을 주무르며 앉아있었다. 그것은 이미 반쯤 죽은 손이었다. 어머니 병이 고비를 잘못 넘기셨어. 어머니는 이제 내리막고게요. 우시는 부인에게 소리질렀다. 노마님의 눈에는 어떤 빛이 번쩍 스쳐갔으나 말은 하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입을 벌리고 울려는 사람처럼 얼굴을 짓부렸다. 그러나 소리도 못 내고 우시 부인만 슬프게 바라다볼 뿐이었다. 우시 부인은 노마님이 전보다 더 겁을 집어먹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부인은 뒤따라온 이잉에게 일렀다. 술을 좀 가져와 몸을 좀 덥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문지기도로 곧 의사를 불러오라고 해. 노마님은 여전히 슬픈 얼굴로 살려달라는 듯이 우시 부인을 쳐다보았다. 이잉이 곧 대운수를 가져올 거예요. 우시 부인은 부드럽게 말하였다. 곧 좋아지시고 회복되십니다. 조금 더 겁내실 건 없어요. 어머님 주위에 있는 것은 모두 보통 때와 다름이 없어요. 아이들은 햇볕에 나가 놀고 있고 하녀들은 바느질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있어요. 또 부엌에서는 숙주들이 저녁을 짓고 있고요. 모두 전과 다름없이 살아나가고 있으며 내내 그렇게 살아나갈 거예요. 우리들 선조께서 이 집을 지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물려받아 지켜왔으며 우리들 다음 자손들이 또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천년만년 그렇게 살아나갈 거예요. 어머님. 우시 부인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노마님의 지푸렸던 표정은 차츰 사라졌다. 그녀의 입술은 약간씩 떨리면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잉이 조그만 술병에 뜨거운 술을 담아가지고 들어왔다. 우시 부인은 그 술병의 긴 마개를 노마님의 벌린 입술에 대고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었다.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노마님은 꿀꺽꿀꺽 받아 삼켰다. 보일까 말까 하는 즐거운 빛이 늙은이의 눈에 희미하게 나타나며 몇 마디 말을 하였다. 이제야 내 몸이 그때 놀라움과 노여움이 섞인 표정이 그녀의 두 눈에 나타났다. 뱃속에 더운 술깨운을 느끼며 노마님의 심장은 금세 고동을 멈추었던 것이다. 노마님은 몸을 한 번 부르르 떨었다. 술이 입 밖으로 주르륵 흘러나왔다. 드디어 노마님의 숨은 아주 끊어졌다. 아이고 어머님 이 술병을 받아가 우시부인은 잉에게 날카롭게 외쳤다. 그녀는 소매 속에서 명주 손수건을 꺼내 노마님의 입을 닦아주고는 노마님의 머리를 양손으로 떠받들었다. 머리는 아무 힘도 없었다. 그녀는 노마님의 머리를 다시 베개에 놓고서 엄숙하게 선언하였다. 운명하셨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우시는 다시 신음하였다. 그리고 목을 놓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우시부인은 그가 울도록 내버려 두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급히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였다. 노마님 같은 경우에는 일곱 혼백이 그 육체를 손손히 버리고 가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노마님 시신에서 떠나갈 길을 찾지 못하는 혼백이 이 집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빨리 연부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우시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안드레를 불러 죽은 시어머니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을 알고 속으로 놀랐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이 집에서는 야단이 날 것이다. 그렇게 했다가 1년 이내에 누가 병이라도 나면 연부를 잘못해서 노마님의 혼백이 갈 곳을 잘못 간 탓이라고 비난할 것이었다. 중을 불러와 그녀는 잉을 향하여 소리쳤다. 그리고 시신에 향유를 바를 사람도 제 시간에 오도록 하고 그러겠어요. 잉이 대답하고 밖으로 나갔다. 여보 이제는 일어나세요. 잠시 동안 어머님을 그냥 둬야 합니다. 한여들이 어머님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혀드리게 해야 하고 중들이 와서 연부를 외워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향유를 바를 사람도 와야 하니 당신은 저리 나갑시다. 우시는 이마를 복종하고 부인과 같이 밖으로 나왔다. 부인은 남편과 나란히 서서 천천히 걸어갔다. 우시는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울며 소매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부인은 남편처럼 울어본 지도 벌써 오랜 옛날이어서 그런지 지금은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 죄다 말라버린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한숨만 쉬었는데 우시는 그녀의 한숨 소리를 듣자 손을 내밀어 부인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서로 손을 잡은 채 우시의 처서로 걸어가서 정원의 의자에 둘이 마주 앉았다. 우시는 그가 어머니에 대하여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의 아버지가 자기를 책망하실 때에 어머니는 자기를 구해주셨으며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야단칠 때 자기를 몰래 끌어내 과자랑 밤이랑 먹을 것을 주었으며 일요일에는 극장에 데려갔다는 이야기 병이 들면 모당을 불러 굿도 하고 광대를 불러다가 그의 병석 앞에서 노름도 하고 그를 즐겁게 해주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이가 아플 때에는 아편을 한 대 빨게 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 부인은 우시가 이야기하는 동안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는 음식과 술을 가져오게 하여 우시에게 권하였다. 그녀는 술에 취하는 것을 멸시하였으나 그의 술도 슬픔을 잊게 할 때만은 예외였다. 우시는 부인이 가져오게 한 뜨거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였는데 취할수록 그 이야기는 도서가 없어지고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되풀이하다가 나중에는 머리를 너르뜨리고 잠이 들었다. 부인은 남편이 잠이 들자 가만히 일어나서 전에 자기가 쓰던 침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침대 앞의 공단 휘장 밑으로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벽을 향하여 누워있는 검은 머리의 뒤통수와 가날픈 어깨를 보았다. 쭈밍 잠들었나? 우시 부인은 부드럽게 물었다. 쭈밍은 몸을 돌렸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고 어둠 속에서 물그러움이 부인을 바라보았다. 쭈밍 오늘 밤엔 여기서 자지 않아도 좋아. 노마님이 돌아가셨어. 그리고 영감님은 술을 많이 하셨어. 자 일어나게. 쭈밍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대에서 내려왔다. 어디로 갈까요? 우시 부인은 잠깐 주저하다가 말하였다. 내 방으로 가야지. 난 오늘 방에는 자지 못하게 될 것 같아. 밤새도록 노마님을 지켜야 하니까. 저도 함께 있게 해주세요. 전 자지 않겠어요. 쭈밍이 공손한 태도로 청했다. 아니야. 자네는 젊은 사람이고 또 뱃속의 아이를 생각했으라도 그건 무리일세. 그래도 저는 형님하고 같이 있겠어요. 쭈밍은 고집을 부렸다. 우시 부인은 우태여 거절할 수도 없었다. 그럼 마음대로 하게. 우시 부인은 하인들이 남편을 침대에 눕히는 것을 돌보고 나서 밤새도록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곳으로 갔다. 그때까지 노마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자러 갔다. 하인들 몇 명과 나이 먹은 사촌들만이 남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노마님의 시신은 깨끗하게 지켜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 우시 부인은 옆에 서서 이 모든 것을 감독했고 쭈밍은 우시 부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없이 이것저것 거들어주는 것이었다. 쭈밍은 약바른 손과 눈을 가졌으며 말하기 전에 자기가 할 일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우시 부인은 쭈밍이 전혀 슬픈 감정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다. 쭈밍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의미 없는 죽음일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엄숙하기는 하였으나 슬픈 점은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여자들처럼 우는 척하지도 않았다. 쭈밍의 마음이 아직 이 집에 매이지 않은 까닭이었다. 하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집에 매어질 테지 그렇게 생각했다. 노마님이 돌아가신 뒤에 얼마 동안 이 집안은 조용하였다. 각 세대는 노마님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훨씬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았다. 노마님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인생은 갑자기 전진하고 따라서 모두가 종말로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우시는 초상을 끝내고 상복을 벗고 나니 그 순간은 좀 달라진 것 같았다. 그의 얼굴 표정이 더 늙어 보이고 엄숙해졌다. 그는 때때로 부인에게로 와서 이 집 가족 일에 대하여 의논했다. 그때마다 그는 자기가 효자가 아니었다고 말하고는 번민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늘 훌륭한 며느리였지. 그렇지만 난 어머니를 잊어버릴 때가 많았단 말이야. 그러면 부인은 그를 위로하는 말을 하였다. 어떻게 자식이 그 어머니를 잊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자식에게 숨을 주셨으니 숨을 쉴 때마다 자기 어머니를 기억하는 것이오. 몸을 주셨으니 먹고 마시고 잠자고 몸을 사용할 때마다 어머니를 기억하는 것이지요. 나 같으면 자식들에게 늘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불러달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자식들이 잘 살고 몸이 튼튼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행복하면 나는 어머니로서 만족이에요. 내 전 생명이 그 애들에게 들어있으니까요. 돌아가신 어머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어머님은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 아들들 속에 살아계십니다. 하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군 하고 우시는 마음을 안정시켜갔다. 우시부인은 혼자 남아서 여러 가지 일을 궁리해 보았다. 앞으로 자기의 생활은 완전히 둘로 갈리게 될 것이다. 하나는 이 집의 생활이오 하나는 자신의 내적 생활이었다. 어떤 때는 한쪽이 다른 쪽보다 우세했고 또 어떤 때는 그와 반대였다. 집안이 평화로울 때에 혼자만의 내적 생활이 가능했다. 그러나 집안이 어수선할 때는 집안 생활에 뛰어들어가 될 수 있는 대로 그것들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었다. 가을도 깊어진 어느 날 우시부인은 이잉을 시켜 팽모를 불러오게 했다. 이보다 앞서 그녀는 애행을 통하여 팽모와 리니의 결혼 생활이 한몫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팽모는 곧 우시부인에게로 왔다. 그의 얼굴에는 우시부인이 좋아하지 않는 표정이 나타나 있었다. 그가 만약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그 표정은 방탕한 사람의 표정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건 우울하고 불만에 찬 표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만족하고 포만한 얼굴이었다. 팽모, 난 너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눈껏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래,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볼 사이도 없었어. 넌 리니와 결혼을 하고 또 이 집의 자리를 잡고 있으니 난 이젠 너 혼자만을 생각할 수는 없다. 나에게 다 이야기해다오. 우시부인은 부드럽게 유도해 갔다. 아무것도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어머니. 팽모는 불쑥 대답하였다. 너하고 리니하고 사이 말이야. 아무 일 없데도요 저희들은 잘 지내요. 우시부인은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 아들은 귀가 크고 허리가 가늘고 또 손이 잘 생겼다. 그의 몸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으나 퍽 단단하게 생겼다. 그의 얼굴은 넓적하고 입은 오목하여 평소 우울한 빛을 잘 나타내었다. 우시부인은 웃으며 말했다. 너는 꼭 어린아이 같구나. 남자들은 커서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이상한 일이다. 너희들을 보고 있노라면 너희들이 나서 처음으로 내 팔에 안겼을 때와 신통하게도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다. 어머니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우시부인은 이와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는 수없이 되풀이하여 물어왔으나 아들이 그 같은 질문을 하였을 때는 놀라웠다. 그건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하니까 그렇지 않니? 제가 묻는 것은 인간이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말씀이에요. 하고 팽무는 다시 물었다.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는데 없어지란 말이냐? 그렇지만 가령 제가 저와 같은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커서 또 그렇게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말씀이에요. 팽무는 어머니를 보지도 않고 말하였다. 그는 얄팍한 손을 꽉 움켜쥐고 말을 이었다. 전 어머니와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제가 앞으로 낳을 자식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팽무가 천천히 한 말들은 우시부인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런 의문을 우시부인 자신도 가져 본 일이 있었으나 자기 아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던 것이다. 난 너에겐 나쁜 어미 같구나. 너의 아버님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가진 일이 없으셨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을 보니 아마 내가 너에게 무슨 독을 주입시켰나 보구나. 전 늘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요. 그럼 왜 한 번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니? 그런 생각은 곧 없어지리라고 생각했지요. 이렇게 산만한 마음은 확고한 무엇과 부딪혀야 한다는 것을 우시부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팽무는 아무 말이 없었다. 팽무야. 우시부인은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너와 리니가 이 집에서 나가기를 원한다면 난 구태여 말리지는 않겠다. 난 너희들의 행복만 바라니까. 내가 이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게에 연결되지 않겠다고 말해도 좋아. 너희 외에도 다른 아들이 있으니까. 나가고 싶으면 그렇다고 말을 해라.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팽무는 여전히 무관심한 태도로 대답했다. 그래 넌 리니가 미우냐? 내가 아주 불행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니? 생각해 보아라. 내가 리니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니? 아마 석 달밖에 난 안 되었지? 리니는 아직도 어린애를 가진 것 같지도 않고 너는 또 그렇게 무관심하고 이건 되간 점이 무슨 까닭이냐? 어머니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을 책망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고 팽무는 설득적으로 주장하였으나 우시부인의 눈은 날카로웠다. 나는 이것만 가지고 너를 책망하는 건 아니야. 부부란 무엇보다도 몸과 몸이 잘 결합되어야 화목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야. 몸과 몸의 결합만 잘 되면 다른 결합은 저절로 따르는 것이다. 몸이야말로 부부가 이룩하는 집의 토대가 되는 것이란다. 영혼이나 마음이니 또는 그 밖의 것은 그 집의 지붕이요, 장식이요, 그 밖의 부속물이다. 그런 것들은 토대가 없어지면 모두 무너지고 말 것들이지. 팽무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물었다. 그럼 아버님은 왜 처벌 얻으셨어요? 우시부인은 아들의 벌어덮는 질문을 허락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엄격한 어수로 대답하였다. 모든 것은 그 시기가 있는 것이야. 그리고 그 시기라는 것은 항상 흐르는 것이다. 팽무는 자기가 자식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짧게 깎은 머리를 꺾더니 손으로 뺨을 만졌다. 안드레 신부를 부르도록 하지요.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안드레 신부한테만 배우도록 하겠어요. 그래라 하고 우시부인은 승낙하였다. 제 6장 안드레 신부는 다시 우시 집에 오게 되었다. 그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으며 어떻게 지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팽무는 이전같이 저녁때에 서재로 와서 얼마 동안 그로부터 영어를 배우고 나갔다. 우시부인은 안드레 신부가 가르치는 것을 끝내고 정원을 건너나가려 할 때 공손히 그를 불렀다. 우시부인은 매일 밤에 앉아있던 의자에 그날 밤도 앉아있었다. 밤에 나와있기에는 좀 선선하였으나 지나가는 여름을 애쓰게 하는 듯 한 이틀밤만 더 나와 앉아있기로 한 것이었다. 잉은 우시부인이 밖에 나가있는 것을 걱정하여 서재의 화로에다 석탄불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신부님 날 좀 보세요. 키가 훤칠하게 큰 안드레는 발을 멈추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우시부인은 일어서서 말했다. 혹 시간이 있으시면 팽무에 관해서 저하고 잠깐 상의할 수는 없을까요? 난 기회가 도무지 걱정이 되어서요. 안드레는 커다란 머리를 끄덕이었다. 차를 좀 가져온 우시부인은 잉을 불러일렀다. 그리고 여기 와서 하룻불을 쫌 보아다오. 우시부인은 안드레가 신부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으나 자기와 단둘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에게 거북하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는 우시부인이 권하는 의자에 걸터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깊숙한 두 눈은 우시부인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신부가 지금 자기 생각을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부인은 알고 있었다. 그 두 눈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눈 같았다. 신부는 간단 명료하게 말하였다. 백모는 너무 게으릅니다. 게으르다구요? 그래도 걔는 자기 할 것은 다 하고 있는데요. 매년 정초에 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일을 배당한답니다. 금년에는 장남이 내 대신 토지감독을 하기로 되었고 저 모는 매매를 많다보고 백모는 우리 곡식을 내답할 적당한 미국 상점을 고르기로 되어있지요. 그래서 걔가 학교를 그만둔 후에도 매일 그 일 때문에 몇 시간씩은 분주하지요. 그렇지만 백모는 게으릅니다. 안드레는 거짓말하였다. 백모는 마음이 평범하지가 않고 영구열이 높습니다. 제가 무엇을 가르치면 잘 알아듣습니다. 부인께서는 저더러 백모에게 영어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백모는 영어를 통하여 영어 이상의 것을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백모는 배운 것은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가르친 것이 그의 마음 깊이 뿌리를 받고 있으며 그것이 덩굴을 올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타고 올라갈 것을 공중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께서는 시간마다 할 일을 그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백모는 자기의 마음과 정신을 보람있게 사용할 일을 발견할 때까지는 언제나 계열을 것입니다. 우시 부인은 귀를 기울여 이마를 들었다. 그러면 그에게 전 당신의 종교를 가르치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군요. 부인은 제 종교가 무엇인지 모르십니다. 모르긴 왜 모르겠어요. 샤아선도 부인이 가끔 당신의 신성한 책을 읽어주었답니다. 그리고 나에게 서양식으로 기도하는 방법 같은 것도 가르쳐 주신걸요. 제 종교는 그분의 종교와는 다릅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교란 어떤 것이지요? 우시 부인은 대답을 강요하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저는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샤아선도 부인은 부인께 성경을 읽어드리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기도 하였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될수록 책을 많이 읽을 뿐 기도하는 데는 일정한 방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관절 그러면 당신의 종교는 어떻게 믿는 종교인데요? 빵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잠을 자고 걸어다니고 집을 청소하고 정원을 꾸미고 집 없는 애들을 데려다 먹여주고 부인의 자세를 가르치고 병석에 누운 사람 곁에 앉아 간병을 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평화롭게 죽도록 해주는 이것이 저의 종교입니다. 우리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신부님을 부를 걸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르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집안 사람들이 모두 절에 있는 스님을 부르고 싶어하는 것만 같아서 저는 스님을 데려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위안을 가져다주는 사람은 결단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위안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요. 당신도 위안이 필요합니까? 우시부인은 호기심에 차서 물었다. 그렇고 말고요. 그런데 당신은 왜 외롭게 사시죠? 혈통이 같은 사람이라고는 이곳에 하나도 없는데. 우시부인은 혈을 찾다. 누구를 막론하고 저와 같은 혈통입니다. 사람의 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부의 피와 내 피가 같단 말씀이요? 같습니다. 인류의 피는 모두 한 가지니까요. 어째서 당신은 신부가 되었지요? 우시부인은 이 질문이 신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곧 취소했다. 용서하시오. 나는 너무 호기심이 많아서 탈입니다. 신부님에게 어째서 신부가 되었는가 하고 물어보는 것은 신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과거에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을 것 같고 따라서 속죄하기 위하여 신부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에게 용서라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제가 어떻게 신부가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천문학자였던 까닭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별을 아시오? 우시부인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부인, 아무도 별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별이 오르고 내리는 것과 별이 하늘을 건너오고 가는 것을 연구한답니다. 지금도 연구하고 계세요? 우시부인은 자기의 호기심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도 참을 수가 없었다. 낮에 할 일을 끝내고 밤에 하늘이 흐리지 않으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태도가 너무나 솔직하고 침착했으므로 우시부인은 오히려 화가 났다. 안드레는 우시부인의 질문에 감출 것이 없었지만 부인으로서는 신부가 너무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이 생각되었던 것이다. 당신은 참 외로우시겠군요. 온종일 빈민 가운데서 일을 하고 밤에는 별과 마주앉고 우시부인은 서슴지 않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은 이제 끝 가슴과 처자를 가지기를 원한 일은 없습니까? 부인, 저도 한 여사를 사랑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저는 외로움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고는 그 여자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또 그 여자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여자에 대하여 매우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시부인은 말을 가다듬어 말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여자에게 진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제 외로움을 쫓기 위해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신앙은 그는 우시부인의 얼굴을 물구름이 덜여다보았다. 저의 신앙 말씀입니까? 저는 공간과 공허와 별과 구름과 바람을 믿습니다. 거기에 하느님은 없단 말이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느님의 얼굴을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느님은 우리들 주위에 계십니다. 그의 엄숙한 목소리는 짧고도 무게가 있었다. 하느님은 공중에 계시고 물속에 계시고 삶과 죽음 가운데 계시고 인류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당신이 데려다 기르는 어린애들을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만약 정말로 당신 자신의 외로움을 즐기고 아무도 사랑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 어린애들은 무엇 때문에 데려오는 것이요? 우시부인은 약간 성급한 여조로 물었다. 신부는 길고 거친 자기의 손가락을 내려다보며 이 손들도 역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마치 그 손들이 자기 손이 아니여 다른 생물인 것처럼 말하였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라면 육체도 사용되어야 할 것이니까요. 우시부인의 호기심은 용소 숨쳐 올랐다. 그녀는 신부를 쏘아 보았다. 당신 같은 양반이 다른 곳에도 있을까요? 글쎄요. 꼭 같은 사람이 또 있을 수는 없겠지요. 안드레는 마치 그의 마음 속에 광명을 얻은 듯 햇볕에 탄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며 말하였다. 부인의 아드님 팽무는 저와 같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건 안 돼요. 우시부인은 단호한 태도로 나왔다. 안드레는 놀랐으나 웃는 낯을 하며 빛나는 신비한 눈으로 우시부인을 보고 나서 돌아갔다. 우시부인은 부드러운 하늘에 청청한 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앉아있었다. 잉은 두 번이나 나와 어서 들어가 주무시라고 독촉했다. 내버려 둬. 난 좀 생각할 것이 있어. 이렇게 싸늘한 바깥에서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을 방에 들어가 누워서 생각하실 수는 없어요. 잉은 불평어린 소리로 말했다. 부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잉은 털 덤뇨를 가져다가 부인의 무릎을 쌓아주었다. 그래도 부인은 꼼짝도 하지 않고 의사 등에 기댄 채 별만 멀거니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생각은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이 집터에는 사람의 권한이 뿌리받고 있었다. 보이지 않고 알 수는 없어도 이곳에 살아온 우시일족의 권한이 뿌리받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곳에서 낳고 이곳에서 죽었다. 이 집의 기초는 반석이며 우시일족이 이곳에서 살기 전에도 다른 일족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시아버지 말씀이 이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을 놓기 위해 땅을 팠는데 거기서 흙만 나온 것이 아니라 조각돌, 돌그릇, 조각 같은 것 이외에도 기와 짱 같은 것이 나왔다고 하였다. 이 이야기는 시아버지가 자기 아버지한테서 들었고 그 아버지는 또 그의 아버지한테서 들었다는 것이었다. 시아버지는 또 말씀하셨다. 아무도 이 집터의 흙을 파내어 주춧돌을 놓고 집을 세울 수는 없을 게다. 우리 조상이 여러 번 흙을 짓고 한 집이기 때문이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조상 위에서 일하고 또 장차 나올 자손들이 지금 산 사람의 죽음 위에서 일하게 될 게다.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나도 오시 집은 여전히 이 터에 남아있을 것이며 오시의 자손이 저 별들을 쳐다볼 것이다. 오시 부인은 안드레의 외로움을 얼핏 이해할 듯 하였고 또 그는 어째서 외로움에 만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 부인은 별들을 쳐다보고 자신도 한 가닥의 외로운 감정에 휩쓸려 몸이 떨리고 있었다. 마님! 잉은 또 나와서 절망적으로 소리쳤으나 부인은 듣지 못한 듯 하였다. 잉은 마침내 겁이 났다. 그녀는 발끝으로 걸어가 부인의 얼굴을 살그머니 들여다보았다. 부인의 순결하고 싸늘한 얼굴은 하늘만 물끄럼이 쳐다보고 있었다. 서재로부터 비쳐 나오는 촛불빛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부인의 얼굴은 우유빛같이 반투명한 얼굴이었다. 애거머니! 마님은 정신이 빠지셨네! 잉은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쳤다. 부인은 잉의 말소리를 희미하게 듣기는 하였으나 잉이 놀라는 까닭을 몰랐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영혼은 이 높은 담을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되었던 것이다. 이 네모난 담은 과거의 생각과는 달리 하늘까지 닿아 별이 총총한 하늘을 내 모습에 잘라내고 있지는 않았다. 저 별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다 보이겠지. 생전 처음으로 부인은 이 담을 넘어 세계의 모든 것을 보기 위하여 어디든지 여행하고 싶었고 또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렇지만 별나라에 갈 수야 있나? 그녀는 흙으로 돌아가서 자유로운 영혼이 된 시어머니 생각을 하였다. 시어머니의 영혼은 이 집둘레를 떠돌고 있을 것이었다. 내가 자유로운 몸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곧 이 집을 떠나리라. 그리고 곧장 하늘로 올라가 별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알아버리라. 이렇게 공상하며 우시부인은 이잉이 정원에서 나가버린 것도 모르고 또 이잉이 지금 아들 삼형제를 데리고 다시 온 것도 알지 못하였다. 량모 쩌모 팽모가 동시에 달려들어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서 있었다. 량모가 말을 꺼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는 어머니의 영혼이 육체를 떠날 것을 두려워했고 이런 경우에는 그 영혼을 잘 달려야지 놀라게 하면 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육체는 세상이고 영혼은 세임으로 한 번 세상 밖을 날아가 버리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아들들의 생각이었다. 어머니! 우리 삼형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시부인은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다. 세 아들은 무서워서 서로 마주 보았다. 아버님을 불러와 량모는 쩌모에게 말했다. 얼마 후에 우시가 황급히 정원으로 돌아왔다. 쩌모가 아버지를 데리러 간 동안 남은 형제는 그들의 어머니에게서 빠져나온 영혼이 멀리 날아갈까 두려운 나머지 침묵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우시를 따라 주밍도 사뿐사뿐 걸어왔다. 이게 대관절 어찌된 일이냐? 우시는 이인에게 물었다. 서양 신부가 가고 나서 이렇게 되시지 않았겠어요? 그들은 이 말에 새로운 공포를 느끼고 서로 얼굴만 보았다. 여보! 우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으나 그의 넓은 얼굴은 종이 짝같이 휘었다. 부인에게서는 대답이 없었다. 우시는 감히 부인에게 손을 대지 못하였다. 부인의 두 손은 마치 팔목으로 붙어 나온 두 떨기의 연약한 흰 꽃과 같았다. 추밍한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공단으로 만든 작은 신과 흰 비단 버슨을 벗기고 나서 부인의 발을 비비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발을 자기 가슴에 갖다 대었다. 너무 급히 하면 안 돼요. 우시가 주의를 주었다. 아니에요. 형님은 저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니까 괜찮아요. 애 어머니가 누구는 두려워하는 줄 아오? 우시는 묵직한 소리로 말했다. 형님은 저를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저를 두려워하시지도 않아요. 추밍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는 부인의 자그마한 발을 내려다보았다. 바로 이때 부인은 별을 올려다보던 눈으로 아들 삼형제를 둘러보았다. 너희들 어떻게 왔니? 추밍은 곧 그녀의 발에 벗은과 신을 신겼다. 당신은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부인은 싸늘하고 희미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다. 아무래도 부인의 영혼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꺼리는 모양이라고 가족들은 생각했다. 어머니, 앵은 해산이 임박했습니다. 량모가 재빠르게 말하였다. 어머니, 백모는 나직한 목소리로 불렀다. 오늘 저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나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삼형제는 차례로 어머니의 정신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 이번에는 우시의 차례였다. 여보, 이 집은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은 소작인들에게 종자미를 나누어 줄 때가 아니요? 마침내 부인이 중얼거리듯 대답했다. 걱정거리가 없어지지 않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고 량모가 대신 대답하였다. 우시 부인이 무릎을 쌓던 털옷을 매만지다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 털옷은 땅에 떨어졌다. 그녀는 마치 별세계에서 내리친 것처럼 얼떨떨하게 주위를 살펴보았다. 잉은 어디 갔어? 아예, 나는 피곤해서 자야겠다. 내일 또 보자, 내일. 남자들은 그곳에서 물러나고 잉이 부인을 방으로 부축해 들어갔다. 주밍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남자들은 부인의 방에 모여 서로 마주보며 말없이 앉아있었다. 잉이 남자들에게 돌아왔다. 안심하세요. 마님은 잠이 드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안심하고 물러갔다. 어머니가 어째서 그러셨는지 아세요, 아버님? 그런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량모는 나가는 길에 그의 부친에게 물었다. 너의 어머니가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40회 생일을 지내고 나더니 좀 이상해졌어. 그러나 백모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무도 저만큼 어머니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지요. 어머니는 날개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한 번도 날아볼 수 없었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의 아버지와 두 형, 양모와 조모는 백모 역시도 혼이 빠져나가지 않았나 하고 의심하는 듯 슬쩍 그를 넘겨다 보았을 뿐. 다음 순간에는 서로 무거운 목소리로 밤인사를 주고받았다. 앵이 마침내 두 번째 해산을 하였다. 또 아들이었다. 온 집안에 화기가 떠돌았다. 아기는 건강하였고 젊은 산모는 편히 자고 있었다. 딸의 해산을 보러 왔던 강시부인과 우시부인은 그날 저녁 기꺼운 마음으로 우시부인 처소의 정원에 서로 마주 앉아 있었다. 우시부인은 그의 친구가 보기 흉할 정도로 배가 부른 것을 보고도 그의 기분이 상할까 염려하여 그것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집안일에 관한 이야기와 또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이나 하였다. 그때 안드레가 중문에 나타났다. 저희가 바로 강시부인이 물었다. 팽모를 가르치려고 지금도 오신다오. 대답하는 우시부인에게는 정신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어젯밤 일이 상당히 오래전의 일같이 생각되었다. 더욱이 오늘 저녁은 태어난 아이로 말미암아 집안이 온통 수순스러웠고 그녀는 다시 이 집에 사로잡힌 몸이 되어버린 것이다. 새 생명은 자기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될 또 하나의 식구여 짐인 것이었다. 나는 외국말을 알 수 없듯이 신분이 수년이 하는 사람들도 도모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강시부인은 껄껄 웃고 나서 자기의 불룩한 배를 쓰다듬었다. 나는 혼자 있을 때도 심심하지 않아. 이에도 뭐지 않아 나온다오 하고 그녀는 고백하였다. 우시부인은 강시부인의 혈색 좋은 얼굴에서 안드레의 얼굴에서와 같은 일종의 만족스러움을 보고 놀랐다. 이 두 부인의 우정은 그들이 같은 여성이라는데 기초를 둔 것이었다. 우시부인은 그의 친구가 무식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시부인은 그가 애를 낳을 수 있는 한 책 읽는 것을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할 만한 여자였다. 우시부인은 미소를 띠며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식은 그만 낳지 며느리들이 있는데. 강시부인은 부끄러운 체하며 한숨을 휴 내쉬었다. 아니 그래도 애 낳는 것이 낙이지 뭐요. 난 남자가 내 침대 밑에 신을 벗어놓기만 해도 애를 뵈는 그런 여자야. 그럼 자넨 자식을 낳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가 봐. 우시부인은 케어물었다. 그 밖에 무엇을 바라겠어? 자식을 낳지 못하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으려고? 팽모의 날씬하고 우아한 그림자가 중문을 넘어섰다. 우시부인은 그가 지나가는 것을 넌지시 보며 말했다. 팽모가 배우러 가는 거요. 두 부인은 그 그림자가 서쪽 문으로 사라지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 리니가 그들은 동시에 이구동성으로 말을 꺼냈다가 똑같이 말을 끊고 상대방의 말을 기다렸다. 먼저 말해. 강시부인이 재촉하였다. 그럼 내가 말하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팽모는 리니하고 사회가 좋지 못한 것 같아. 당신은 리니에게 남편을 잘 따르라고 가르쳐 주었어야 할 걸 그랬어. 팽모가 강시부인은 언성을 높였다. 우시부인은 강시부인의 큰 목소리에 놀랐다. 팽모가 리니하고 사는 것이 불행이라고? 불행한 것은 우리 리니라고. 강시부인은 입을 삐죽거리며 계속 말하였다. 암, 자넨 팽모를 잘 가르쳤으니까 혼인이란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겠소? 한 손으로 손뼉을 칠 수 있소? 자네도 아들에게 남편의 책임을 잘 가르치지 못한 건 사실이오. 내가? 우시부인의 말은 사뭇 날카로웠다. 암, 그렇지. 강시부인은 말대꾸를 하였다. 리앙모는 저희 아버지를 닮아서 본성이 남자다우니까 애행하고 같이 잘 살거든. 그렇지만 팽모는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를 닮았어. 암, 팽모는 남보다 영리한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루군. 우시부인은 핀잔을 주었다. 강시부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영리하면 집은 돌아보지 않고 글이나 배우고 하고 싶은 일이나 하라지 마누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요? 우시부인은 소리 질렀다. 암만 해도 리니를 한동안 집으로 데려가야겠어. 우시부인은 강시부인의 말에 뿌리바뀐 우정이 대본에 흔들리는 것 같았다. 우리는 지금 싸우는 거요? 강시부인은 흥분한 어소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과 지금까지 말다툼 한 번 한 일이 없었어. 나는 당신이 분해 넘치는 일을 할 때도 이러니 서러니 말을 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나는 당신이 너무도 슬기롭고 약아서 오히려 행복스럽지 못하리라는 것을 믿어왔어. 당신의 바깥 양반에게도 난 그렇게 말했어. 그럼 둘이서 내 말을 했군. 우시부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생각해서 그랬지? 강시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옴매무새를 바로잡고는 휙 나가버렸다. 그날 밤늦게 우시부인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이인이 왔다. 마님, 강시부인이 셋째 며느님을 데리고 가신 것을 아세요? 우시부인은 잠시 후에 짤막하게 대답하였다. 안다. 그녀는 잠들려는 대신 눈을 감았지만 자신은 안았다. 강시부인이 이 집에 와서 자기 딸을 마치 아직도 자기에게 속한 것처럼 데리고 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밤이 새도록 화가 나서 도무지 살 수가 없었다. 우시부인이 만약 평범한 여자였다면 그녀는 다만 자기 친구를 원망하며 자신이 옳다고만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현명한 겨녀는 도리어 자신의 행동이 조심스럽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성하였다. 우시부인은 자기와 강시부인의 우정은 어디까지나 가슴과 가족에 한한 것이고 생활에 관련된 것이라는 걸 항상 의식하고 있었다. 그러면 어째서 자신은 강시부인처럼 가정생활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대문을 활짝 열어므로서 친구를 놀라게 했던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수준 이상으로 떠올려지면 당혹스러운 법이다. 그런데 지금 우시부인의 부주의로 백모와 리니의 사이를 더 벌어지게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젊은 아내가 친정으로 돌아간 사태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백모는 처갓집에 가서 그의 아내를 도로 데려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시부인은 백모를 불러오도록 하였다. 백모는 조용히 들어왔으나 그의 안색은 좋지 않았다. 우시부인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너를 불렀다. 너의 장모하고 나하고 말다툼을 했단다. 어리석은 부인 애들 같이 저마다 자기 자식 평만 들지 않았겠니? 그리고 나서 너의 장모는 자기 딸을 데리고 가버렸단다. 그러니 너는 이것이 너의 처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리니를 데려오도록 해야지 않겠니? 그러나 우시부인은 백모가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것을 보고 마음이 서늘하였다. 저는 리니를 불러오지 않겠어요 어머니. 내버려 두세요. 저하고 리니하고는 아무래도 짜김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는 선언하였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우시부인은 놀라웠다. 그녀의 가슴이 마구 뛰었으므로 자신이 입고 있던 두터운 공단 속옷까지 달싹거리는 것 같았다. 결혼이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기울이다. 그러니까 부부가 되면 어느 쪽이든지 자기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어떤 교육을 받아오셨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배우신 대로 우리에게 잘 가르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어머니의 외아들이라면 저는 자식 된 도리로 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어요. 그렇지만 저에겐 형님이 두 분이나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저를 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우시부인은 의자에 앉은 채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의 양손은 거의 움켜쥐듯이 마주잡고 있었다. 백모야, 너하고 린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아라. 아무 일도 없었어요. 백모는 고집세게 대답했다. 그럼 너희들이 항상 같은 잠자리에 들었었고 아무 일도 없었단 말이냐? 어머니는 남녀간에는 그런 일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처찍아는 일이란 얘기다. 우시부인의 고집도 아들의 못지않았다. 백모는 입술을 내밀었다. 그것이 처찍아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 이상 가는 것을 기대하였어요. 무엇을 기대했단 말이냐? 어머니의 물음에 백모는 그의 크고 여유분 양손을 내밀었다. 글쎄요,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하고 친구로서 지내고 싶었어요. 잠자리뿐만이 아니에요. 어머니 같으면 부부간의 잠자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내 나이로서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할 수 없을 게다. 우시부인은 자기가 여태 끝 팽모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자란 단지 수컷이라고 생각하여 왔던 것이다. 그는 자기 남편을 부리고 숨이 향기로운 딴 남자를 사랑하게 된 여자에 관한 옛날 히랍의 이야기를 읽고 웃은 일이 있었다. 그 이야기에 의하면 주인공 여자는 남자에게서 풍기는 악취가 어느 남자에게나 공통된 것으로 알다가 어느 날 숨결이 향기로운 남자를 만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였다. 우시부인은 그 히랍 여자를 더 이상은 비웃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자신이 수놈 이상 가는 한 남자를 낳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놀라 한참 동안 아들을 물걸음이 바라보았다. 팽몬은 자기 어머니의 생각에 삼긴 두 눈을 알아차리지는 못한 것 같았다. 그는 몸을 앞으로 굽히고 벌려진 두 무릎에 팔꿈치를 놓고 양손을 꼭 쥔 채 너러뜨리고 있었다. 얘야 난 너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못할 것 같다. 난 너에게 좀 분수 없는 말을 한 것 같구나. 우시부인은 마침내 나아준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부인이 얼굴을 들었을 때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가 원하는 자유는 무엇인가 말해보아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주마. 저는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요. 팽몬은 엄숙하게 대답했다. 이 말은 우시부인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그럼 넌 어디에 가고 싶으냐? 제가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안드레 신부가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만약 안드레 신부가 이 집에 발을 붙이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너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였겠니? 우시부인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물었다. 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을 거예요. 안드레 신부는 저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시부인은 잠시 생각에 삼겼다. 이었고 한숨을 휴 내쉬고 이렇게 말하였다. 오냐, 팽몬, 내 마음대로 해라. 제 7장 그로부터 한 달 후 흰눈이 소복이 쌓이는 날 팽몬은 마침내 집을 떠났다. 온 가족이 대몬에서 그를 전송하였다. 떠나는 그를 보기 위하여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도시를 끼고 흐르는 강의 강변에 줄지어 서 있었다. 그 사람들 중에서 팽몬의 가족은 우시부인 뿐이었다. 사람들은 팽몬의 짐을 날라다 주었고 그가 흔들거리는 보트에 올라타는 것을 거들어 주었다. 이 보트는 강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작은 기선으로 그를 실어다 줄 것이며 또 그 작은 기선은 이 강을 타고 내려가 바다에 면한 항구에 성박하고 있는 큰 기선으로 그를 실어다 줄 것이었다. 눈이 하얗게 내린 땅을 부드러운 회색 하늘이 덮고 있었다. 보트가 밀려나갔다. 모카송이 같은 눈이 뱃사공이 젖는 노에 떨어져서 곧 녹아버리곤 했다. 팽몬에게로 작별인사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우시부인은 떠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털옷을 입은 이 작은 여인은 멀리 바다를 건너가는 아들을 거저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그녀는 마음이 불안하고 서글펐으나 팽몬은 이젠 자유로운 몸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었다. 팽몬가 가버리고 나자 안드레는 더 이상 올 필요가 없었지만 우시부인은 신부에게 팽몬 대신에 팽몬 대신에 린이를 학생삼아 계속해서 가르쳐 줄 것을 부탁하였다. 내 아들이 유학하고 돌아올 때에 그 애가 아는 것을 그 애의 처도 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팽몬의 결론은 어떻게 하여 파탄을 모면했던가 팽몬가 떠나기 전날 우시부인은 강시부인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강시부인 앞에서 린이에게 친절히 팽몬가 멀리 떠나게 되었으니 시집으로 돌아와서 될 수 있으면 떠나기 전에 잉태를 하도록 다일렀다. 널더러 돌아오라는 것은 우리 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하는 말이다. 그래야만 내가 여자 구시를 하지 않겠니? 그녀는 며느리에게 말을 하며 며느리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린이는 퍽 예뻤지만 이기적인 얼굴이었다. 본래 어머니가 성격이 좋으면 대개 이기적인 딸을 낳는 법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워낙 사람이 좋아 자녀들을 너무 행복스럽게만 길렀던 것이다. 그 자녀들은 그들이 자란 집을 하늘같이 여기고 그들의 어머니를 딴같이 생각하는 것이었다. 자기 남편이 떠나는데 젊은 아내가 따로 있는 것은 좋지 않단다. 우시부인은 말을 이었다. 강시부인은 우시부인의 말에 찬성하였다. 우시부인과 말다툼을 한 이래로 강시부인도 자기가 공연히 성을 냈던 것을 뉘우치고 있던 터였다. 그리고 린이의 행동이 강시부인의 뉘우침을 더욱 북돋아 주었다. 린이가 친정으로 돌아온 지 며칠이 못 되어 강시부인은 과연 자기 딸이 버릇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린이는 늦잠에서 깨어나면 빈들빈들 정원을 오락가락하였고 손수건 하나가 땅에 떨어져도 자기 손으로 줍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하늘을 불러 주워달라는 것이었다. 사소한 일에서도 강시부인은 이런 자기 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으므로 팽모가 린이에 대하여 불평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 팽모가 멀리 떠난다는 말을 듣고 강시부인도 린이를 사회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때 우시부인은 이런 궁리를 하고 있었다. 어떻게 저 버릇없는 린이를 큰 집의 며느리답게 만들 수 있을까? 내 집을 위해서도 그러하지만 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저대로 두면 안 될 텐데 그녀에게 언뜻 안드레가 떠올랐다. 첨월성 있는 신부의 커다란 체구와 그의 거무스름한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가 과연 젊은 여인이를 가르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여 보았다. 얘야, 넌 오늘 당장의 시집으로 돌아가거라. 강시부인은 결정적으로 린이에게 일렀다. 그는 딸을 데리고 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열심히 그 딸을 돌려보내려고 애를 썼다. 팽무는 출발 준비에 분주하였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된 점에서 몹시 유쾌함을 느끼며 린이에게 그리 관심을 두지 않았다. 돌아왔어요. 린이는 남편에게 말했다. 팽무는 잘 돌아왔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린이도 남편에게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어느 쪽에서도 상대편의 애정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린이는 아내답게 남편의 의복을 기키고 책의 먼지를 털고 하였다. 그날 밤 그들은 한자리에서 졌다. 팽무는 아내를 힘껏 포옹하였고 린이는 그에게 몸을 맡겼다. 그것은 이 집에 대한 의무감에서 온 것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젊고 줄인 탓이었다. 아침이 되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다. 린이는 그의 남편이 떠날 때에 예의상 문 밖으로 나가지를 않았다. 그럼 또 만날 때까지 팽무가 인사를 하자 린이는 하늘이 더우셔서 먼 길을 안양에 다녀오시기를 하고 대답하고 대문에 기대어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한가닥 불안한 마음이 린이의 가슴 한복판을 뒤했들었지만 후회하는 마음은 없었다. 그녀는 그 침실로 들어가 비단이불을 쓰고 깊은 삶에 빠져들었다. 우시부인은 백모를 보내고 돌아와서 자는 린이를 깨웠다. 아가 그만큼 잤으면 실컷 잤겠구나. 어서 일어나서 내가 배울 걸 배워야 하지 않겠니? 린이는 의아스러운 얼굴이었다. 이제부터 너는 아침에는 요리법과 손 얻는 법을 큰 아주머니한테 배우도록 하여라. 그리고 점심 먹기 전에 한 시간 동안은 나한테 와서 고전을 배워라. 오후에는 안드레 신부가 너에게 서양 말을 가르쳐 줄게다. 또 저녁에는 하녀들을 도와 어린 것들을 자리에 눕히도록 하여라. 너도 애 키우는 법을 알아둬야 하지 않겠니? 이불 속에서 얼굴을 내민 린이의 두 눈은 둥그레졌다. 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지금 말씀입니까? 오냐 지금 곧! 우시부인은 손에 든 가누다란 참대 지팡이로 마루를 똑똑 내리치며 사뭇 어마 너저로 말하였다. 어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어라. 그리고 나한테 오느라. 이렇게 이러고 우시부인은 자기의 처서로 돌아왔다. 그녀의 입은 너무 꼭 다물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매를 버릴 정도였다.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는 팽모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린이가 좀 나아지면 나는 나 자신의 자유를 다시 생각할 수 있으리라. 그날 오후에 안드레가 도왔을 때 우시부인은 서재에서 린이 곁에 앉아있었다. 외관 남자와 며느리가 같이 있게 될 시간을 감시하는 것은 가문의 기율을 유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안드레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영혼이었지만 우시부인 이외에 누가 그 커다란 몸뚱이에 정욕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믿어줄 것인가. 그래서 우시부인은 매일같이 서재의 제1상좌에 앉아있었다. 용머리의 손잡이가 달린 지팡이를 두 손으로 짚고 있었는데 이것은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짚고 다니던 것이었다. 우시부인은 안드레가 린이에게 가르치는 말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귀담아 들었다. 린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나오면 끙끙 알다시피 하며 배웠으나 우시부인의 청명함은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이해하였다. 우시부인은 어찌하여 땅과 바다가 한 덩어리가 되어 항성과 유성 사이를 회전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태양과 달의 운행이며 바람과 구름의 움직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도 놀라웠지만 그것은 사람의 말을 이해했을 때의 놀라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시부인은 말을 이해하는 것을 즐기었다. 그녀는 가령 인생이라든가 죽음, 사랑, 미움, 식량, 공기, 물, 굶주림, 꽃, 나무, 풀, 새 같은 낱말을 선택하여 안드레가 아는 모든 영어로 배웠다. 이 언어는 인류의 말소리였다. 우시부인은 리니가 배우는 것을 도와준다는 구실로 자기의 굶주림을 채우려는 것이었다. 이런 것들을 배움에 따라 우시부인의 반생을 점유했던 과거의 모든 지식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과거에도 그녀는 자기가 어째서 뱅뱅 도는 원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때때로 의심을 품은 일이 있었다. 사방을 둘러싼 울타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 어린애를 연달아 낳지만 이 한 집이 망한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될 것인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계집애를 너무 많이 낳은 해에 또는 달이 차지 못한 어린애를 낳는 해에는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어 낙심하였었다. 특히 그가 40회 생일을 바라보기 시작한 몇 해 동안은 자신의 영혼이 묻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런 때에 한 분은 샤아준도 부인이 그녀를 찾아왔다. 성경을 읽어드릴까요? 하고 샤아준도 부인은 물었다. 우시 부인은 그날은 모든 것이 귀찮았다. 다른 귀찮은 일도 많은 데다가 자기가 또 잉태를 하였다는 것을 안 까닭이었다. 하지만 언제나 친절한 우시 부인은 손님을 그대로 돌려보내는 일은 없었다. 당신이 원한다면 읽어도 좋소. 그녀는 대답하였다. 그러자 샤아준도 부인은 그 성스러운 책을 꺼내어 어린애같이 서투른 말로 큰 소리를 내어 다음과 같이 읽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너를 생각하시며 임자가 무엇이관돼 주께서 권고하시나이까. 인생은 한낱 풀과 같으니 그만둬요. 우시 부인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샤아준도 부인은 깜짝 놀라서 멀거니 부인을 마주 보았다. 그런 말이 영혼을 위안하기 위한 말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요? 그건 차라리 악마의 말이겠소. 그런 말을 그냥 듣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목을 매겠소. 날 살리려거든 그 책을 그만 읽어요. 그러나 그때 우시 부인은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기에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말은 옳았다. 사람의 육체는 풀과도 같다는 그 말은 그 후 자기가 죽은 애를 낳았을 때에 그 움직이지 않는 작은 몸뚱이를 두 팔에 안았을 때에 생각이 났다. 모든 인간이 하느님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하고 그는 안드레이에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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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시 부인의 귀에는 북소리처럼 울려오는 명랑한 목소리로 스무 가지 식이나 다른 언어로 발음하였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제각기 한결같이 하느님을 찾는군요. 우시 부인은 생각에 잠겨 말했다. 북소리 같은 그 소리가 그의 영혼에까지 울려왔다. 그날 밤 우시 부인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말없이 이인에게 사리를 깔게 하고 붉은 나무 침대로 올라갔다. 비단 휘장을 치고 영혼의 몸을 받죠. 자기가 들은 바 모든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안드레이는 그에게 넓고 깊은 우물이요. 배움과 지식의 원천이 되었다. 밤중에 그는 해답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질문을 생각해 내고 있었다. 의문이 너무 많아져서 기억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촛불을 켰다. 그리고 낙타털로 만든 붓을 들어 아름다운 글씨로 종이속하게 적어두는 것이었다. 다음 날 오후 안드레가 왔을 때 부인은 그것을 하나하나 그에게 읽어주고 그가 대답하는 것은 무엇이나 주의에서 들었다. 안드레의 대답은 늘 간단한 것이었다. 그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문제의 핵심 이외에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옛날의 도교 학자들처럼 짤막한 말로서 진리의 꼴짜만을 표현할 줄 알았다. 우시부인은 이쯤 칼날처럼 예리해져서 그 행만을 잡고도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리니는 다만 눈이 둥글해져서 두 사람 사이에 앉아있을 뿐이었다. 리니는 행만으로는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 리니의 마음은 아직도 청춘 속에 잠자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 안드레는 우시부인의 지력에 경탄하였다. 부인은 이집 다만에서만 살아오셨지만 제가 부인께 하는 말씀은 저하고 친한 한두 사람의 학자와 하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당신은 작은 물건을 크게 보이게 하는 이상한 거울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먼지 하나가 사막같이 커질 수도 있으니 그 먼지만 이해한다면 사막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 집은 한 먼지지요. 나는 이 먼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지요. 이 네모난 다만에 인생의 전부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때 우시부인은 리니의 못마땅한 표정을 읽었다. 어머니, 우리는 모두 먼지란 말씀이에요? 아니다. 난 내가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며느리의 어깨넘으로 우시부인의 눈이 안드레의 눈과 마주치자 그녀가 말했다. 이 애를 좀 가르쳐 주시오. 어머니, 제가 애입니까? 리니는 입을 삐죽 내밀고 항의하였다. 그날 오후 안드레가 책을 챙겨 넣고 있을 때 우시부인은 겸손하게 청하였다. 나도 학생으로서 좀 가르쳐 주시겠소? 저는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는 정색하며 대답했다. 그럼 리니를 가르치고 나서 한 시간쯤 안드레는 머리를 끄려겼다. 그 후부터는 매일 저녁 한 시간씩 그는 우시부인의 질문에 대답하기로 되었다. 우시부인이 방금 그들의 처소에 다녀간 뒤에 룰라는 괴로운 눈으로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은 날 두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모두 어머님의 뜻이야. 쪼모는 앞머리를 짓게 올리며 대답했다. 룰라는 쪼모의 핏기 없는 손을 보고 가슴이 아팠으나 그녀는 그런 자기의 감정이 싫었다. 난 도망가겠어요. 그렇지만 같이 갈 수는 없지. 난 집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테니까. 당신은 어머니를 두려워하지요? 룰라는 소리 질렀다. 사실 그래. 쪼모는 동의하였다. 이렇게 쉽사리 동의하는 것은 룰란에 대한 책략이었다. 여러 번 그는 요점을 살짝 피함으로써 자기 아내가 잡을 만한 아무런 무기도 주지 않았다. 나 같으면 나를 두려워하는 자식을 가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이 좋아. 룰란이 단언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가 없지. 쪼모는 조용히 말대꾸 하였다. 룰란의 가슴은 쪼개지는 것 같았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남편아이 이 냉소만은 참을 수 없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나를 미워하나요? 룰란은 속삭이며 그에게 가까이 왔다. 쪼모는 룰란을 지그시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왜 날 못살게 굴고 내 마음을 잡아 흔드는 거요? 그럼 나더러 당신 마음을 편안하게 해달란 말이에요? 아니, 누가 주는 편안이 아니라 거저 내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어. 그럼 나를 잊어버리면 당신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단 말이지요? 룰란은 화를 내어 말했다. 그런 수작을 하니까 내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단 말이야. 쪼모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한 번 웃고 나서 말했다. 당신은 일부러 날 화나게 만드는데 아마 당신은 내 미움을 받는 것이 좋은가 봐. 이 말은 룰란에게 꼭 들어맞는 말이었다. 그것은 룰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쪼모가 자기를 밤낮 쫓아다니지 않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그가 결혼 후 열렬한 애정이 점점 식어갈 무렵에 룰란은 그를 화나게 함으로써 무리하게 자기한테로 끌어당기려고 하였던 것이다. 룰란은 쪼모한테서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보다도 차라리 쪼모로 확인하여 괴로움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다. 룰란은 그가 외면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묵직하였다. 난 내 생각을 그만두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난 속이 타서 죽을 것 같아. 난 사랑이라는 것은 아예 그만두어야겠어.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쓰라려. 룰란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자신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는 순간에 시어머니 생각이 났다. 일시적 충동에 못 이겨 그녀는 서재에 있는 우시 부인에게로 달려갔다. 어머니, 저도 마음대로 가게 해주세요. 룰란은 소리 질렀다. 우시 부인은 이 소리를 마치 자기 자신의 영혼의 부르짖음이 아닌가 생각하며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었다. 진정해라. 그리고 좀 앉아라. 머리가 흩뚫렀었구나. 내가 내 새 옷을 생각해 볼 동안 그 옷은 입지 말아라. 넌 좀 윤이 나는 옷이 어울릴 것이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빛깔이 너무 칙칙해서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은 그렇고 날들어 내 마음대로 내보내달라는 것은 또 웬 말이냐? 전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요. 룰라는 시어머니가 앉으라는 것도 듣지 않고 못들은 채하고 서 있었다. 두 여인은 서로 마주 보았다. 저모가 떠난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렇게 되면 넌 자연히 저모 밑에 있지 않아도 될 게 아니냐? 전 그 애하고 아주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전 그 애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면서도 그걸 모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모를 나무라는 것이냐? 저를 내보내주세요. 룰라는 되풀이에 말할 뿐이었다. 우시부인은 본인은 아니었으나 이 성난 여자를 기꺼이 생각하였다. 어디로 간단 말이냐? 여자가 자기 남편 집을 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이냐? 가령 내가 널 내 자유대로 내보내준다고 하면 너는 자유로울 수 있겠니? 남편 없는 여자란 모든 사람에게 멸시당한단다.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어야만 여자는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야. 룰라는 나지막하게 한숨을 쉬며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나도 모른다. 그런 것을 어떻게 너에게 가르쳐줄 수 있겠니? 어머니는 아무도 사랑해 본 일이 없으세요? 룰라는 대답을 재촉하는 듯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우시부인은 눈을 내리뜨고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녀는 저모가 룰란을 약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만일 어린애를 가진다면 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내 사랑을 둘로 나누게 될 것이니까. 만약 내가 어린애를 가질 수 없다면 공부라든가 그림 그리는 것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좋을 게다. 내 자신을 둘로 쪼개도록 해보아라. 넌 지금까지 모든 사랑을 좁은 강에 흐르게 했단 말이다. 그러니 이젠 내가 운하도 파고 깨울도 파고 해서 너의 사랑을 이리저리로 좀 흩어져 흘러다니게 하란 말이다. 그럼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란 말씀입니까? 룰라는 턱 쏘던 말하였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래야지. 우시부인은 조용히 말하였다. 그것이 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정말 애 같아서 죽을 것이다. 저 모를 여행 보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내가 그 애들로 얼마 동안 다녀오라고 한 거야. 룰라는 파르스러움한 입술에 침을 발랐다. 남자는 모두 그이와 같은가요, 어머니? 남자란 바다에 있는 민어가 서로 같듯이 다 같단다. 우시부인은 음방울을 굴리는 듯한 고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니 그것을 알 때에 비로소 여자는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단다. 그러면 어째서 저는 그 이만을 사랑할까요? 룰라는 재빠르게 물었다. 그건 내가 쪼모의 어떤 외모에 반한 게지. 넌 그의 모든 면을 사랑할 것이다. 그의 눈썹이 찡긋하는 모양, 입을 움직이는 모양, 속옷을 입었을 때의 그의 어깨 모양, 그의 손. 어머니는 어떻게 그런 것을 다 아세요? 룰라는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하다는 듯이 물었다. 하늘은 우리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 수많은 덫을 만들어 놓았단다. 우시부인은 결코 이 며느리를 나무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여자는 가엾게도 덫에 걸려 자기 의지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룰라는 쪼모에 대한 사랑이 열렬하다는 것을 안 우시부인은 이 가엾은 며느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싶었다. 그녀는 가날픈 손을 내밀어 로란의 손을 어로만져 주었다. 난 우리 집 지붕 아래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불행해지는 걸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모두 행복하게 하고 싶단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말해보아라. 우시부인은 사기 무릎 쪽으로 로란을 끌어당겼다. 로란은 마치 어린애같이 그녀에게 굴복되었다. 쪼모를 가게 해라. 그 애가 갈 때 울지 말아라. 마음대로 가도록 꾹 참고 짐을 싸는 것을 도와주고 웃는 낯으로 작별 인사를 해라. 밤에 마음을 푹 놓고 자그라. 그리하여 기회가 잠 못 들도록 하란 말이다. 그래도 그 애가 없어서 제가 잠을 못 자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시부인은 이 솔직한 고백을 달갑게 여겨 소리를 내어 웃었다. 그런 때엔 일어나서 뜰을 거닐어 보아라. 내 몸이 싸늘해진 후 따뜻한 잠자리에 들면 곧 잠이 든단다. 두 여인의 눈은 마주쳤다. 우시부인은 몹시 괴로워하는 이 열정적인 여자가 몹시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내 자신을 도로 찾을 때 비로소 너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넌 이 담 안에 갇혀 있어도 이 담 밖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가 있단다. 내가 이 집을 떠나 아무리 멀리 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 속에 쪼모 생각이 거치지 않는다면 어찌 내가 자유로울 수 있겠니? 전 그 애한테 사랑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걸요? 로라는 더듬으며 말했다. 그럼 오늘 밤 내 목을 배려무나 내가 우선 쪼모를 마음대로 가게 하지 않으면 그 애는 널 사랑하게 되지 않으리라고 말하지 않았니? 사랑이란 자유 가운데서만 있을 수 있는 거다. 그 애가 만약 저를 사랑한다면 전 노예가 되어도 좋아요. 넌 노예가 아니다. 우시부인은 소리를 높였다. 넌 오히려 내 사랑을 통해서 쪼모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 애도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내가 쪼모를 너무 사랑하니까 쪼모는 널 벗어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다. 넌 참 어리석은 여자다. 어떻게 말해야 알아들을런지 모르겠다. 그때 로라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어머니 알았어요. 그러나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일어서거라 일어서. 우시부인은 먼저 일어서서 로란을 일으켜 세웠다. 난 너에게 할 말은 다 했으니 다시는 나한테로 오지 말아라. 난 너하고 만날 시간의 여유가 없다. 내 소원대로 이 집을 영영 나가게 해주마. 칼날 같은 시어머니의 시선을 마주한 로란은 가슴속의 불안하던 마음이 약간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고독하고 냉정한 여인으로만 생각한 시어머니가 지금에 와서는 자기가 여태까지 본 여자 중에서 가장 행복스러운 여자같이 보였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로라는 겸손하게 말하고 나갔다. 우시부인은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두 젊은 며느리 때문에 두 아들을 집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삼스레 놀라게 되었다. 그는 두 며느리로 인해서 생긴 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었다. 내 자신이 자유를 갈망하는 때에 도리어 이 짐을 져야 한다. 자기 모순을 깨닫고 얼떨떨해진 우시부인은 잉으로 하여금 잠자리의 준비를 시킬 뿐이었다. 난 내 자신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튿날 우시부인은 안드레에게 말했다. 방금 그는 쩌모가 집을 나가는 데 대하여 말했던 것이다. 설명이 필요할까요? 안드레는 미소를 띄며 되물었다. 우시부인은 몇 번이나 그의 미소를 관찰해 보았다. 그 미소는 마치 수풀 속에서 비치는 등불과 같이 그의 눈썹과 수염의 깊숙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이 사람의 큼직한 머리와 큰 몸집과 수북한 털은 한때는 자기를 무섭게 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에 익숙하였었다. 부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오? 신부는 이상하다는 듯이 그리고 약간 수줍은 듯이 물었다. 당신이 말하기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라 하였지만 당신의 외모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제 외모가 이상하게 보이세요? 그는 아직도 약간 수줍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너무 크고 또 털이 너무 많아요. 우시부인은 소용히 말했다. 부인께서는 자기 자신을 설명하지 못하면서 저 같은 사람을 설명할 수가 있는지요? 안드레는 되물었다. 수풀 속의 등불 같은 그의 눈은 밝게 빛났다. 그의 거무스름한 수염 속에서 빛나는 흰 이빨과 거무스름한 두 눈에 어리는 웃음이 보였다. 어느 날 밤 안드레는 대나무로 엮은 침대에 홀로 누워 자기가 젊었을 때 우시부인 같은 처녀를 만나지 않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린 일이 있었다. 오 하느님 만일 그렇게 되었던들 저는 영혼으로만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스스로 놀랐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자기의 몸을 영혼의 힘으로서 극복할 수 있었다. 우시부인의 말은 그에게 재미있게 들려왔을 뿐이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물을 수정해가지고 부인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우시부인도 웃었다. 깊은 웃음소리와 명랑한 웃음소리가 서로 섞였다. 그때 정원 밖에서는 한여가 우시부인의 명주 속옷을 빨래하고 있었고 잉은 옆에 서서 그 한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잉은 그 젊은 한여가 이상하다는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 이 빌어먹을 영 같으니 명주는 그렇게 비비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빨래하면서 무슨 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하고 잉은 야단쳤다. 그러나 잉 역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 무슬의 한 얼굴의 키 큰 신부가 어떻게 우리마님을 마음껏 웃길 수 있을까? 잉은 자기의 놀라움을 감수려 하지 않았다. 이 큰 집에 여러 가지 혼란과 번거로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시부인의 아름다움이 요즘 더욱 빛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불쾌한 집안일 가운데서도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내며 모든 일의 처리를 착실히 해나갔다. 우시부인의 틀끝만한 변화라도 모두 알아차리는 잉은 부인이 더 이상은 집안일 따위에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잉은 외국 신부와 마님과의 관계가 어떠어떠하다고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의 생각에 우시부인은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양심적인 사람이었으며 사실 우시부인은 전보다 더 냉정해졌고 목소리가 더 쾌활해졌다. 언젠가 잉이 부인에게 안드레가 한 이틀 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기별을 일러주러 갔을 때 그는 부인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으나 아주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안드레와의 저 웃음소리는 무엇을 의미한단 말인가? 그때 빨래하는 한여가 키킥 웃었다. 우시네 집안도 이젠 모두들 그 소문을 들으셨수? 듣긴 뭘 들어? 난 고양이 새끼들이 우는 소린 듣지 않아. 잉은 화를 내었다. 전 우리 마님이 거를 배우시느라고 서양 신부하고 마주 앉아 있을 동안에 이 집 영감님은 청노에 다니신다는 말을 들으셨을 줄 아는데요. 청노는 창기의 집을 말합니다. 무엇이 어째? 잉은 소리 지르며 한여의 뺨을 찰싹하고 손바닥이 아파도록 때렸다. 젊은 한여의 눈에서 불이 번쩍 났다. 그녀는 다시 다른 뺨을 내밀었다. 또 한 번 갈기시후 내가 이 두 눈으로 분명히 이 집 영감님하고 강씨 영감하고 가시는 걸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우시지만도 이젠 잉은 못들은 채 하였지만 사실 그녀 자신도 이 소문을 벌써부터 듣고 있었다. 잉이 방에 들어가면 하인 한여들이 그런 이야기를 쑥덕거리다가 중단해 버리곤 했던 것이다. 그 강씨 그놈의 영감이 이 집의 화근을 만든단 말이야? 잉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모든 남자의 인격에 대하여 회의가 이뤘고 자기 남편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마음이 생겼다. 고요한 서재에서 우시부인은 안드레의 울퉁불퉁한 갈색 얼굴을 돌여다보고 있었다. 우시부인의 응시를 받을 때마다 신부는 황홀해졌으며 우시부인의 영혼이야말로 지극히 선명하고 지각이 있다고 그는 판단했다. 더욱이 이 집에서의 오랜 생활을 통하여 그녀의 이해력은 충분히 숙성하였다. 그녀의 마음은 수정으로 만든 짱과도 같았고 그 산이야말로 인공의 극치를 다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다만 채워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안드레는 그 아름다운 수정 그릇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남김없이 부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것들은 지금껏 아무도 나누어 달라고 청한 사람이 없었거니와 스스로 주려 해본 적도 없었던 것이었다. 그는 우시부인에게 세계의 역사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었으며 사람의 말과 음악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공기의 파상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었다. 신부님은 그러한 말과 음악을 잡는 기구를 가지고 계시오? 가지고 있지요. 전 그런 기구를 제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이리로 좀 가져올 수는 없을까요? 신부는 조저하며 우시부인에게 청하였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많은 전선줄로 벽 속에 얼금에 둔걸요. 누추한 곳이지만 저희 집에 한번 오셔서 보실 순 없을까요? 우시부인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았다. 한의 한 사람과 동반하여 간다 하더라도 서양 사람의 집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글쎄요. 염려하실 것은 없습니다. 저에게는 남성이라는 것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느님이 죽이셨어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남기고 안드레는 가버렸다. 늘 그랬었지만 그가 가버리자 우시부인은 마음이 놓였다. 그의 마음은 안드레가 일러준 세계를 방황하기 시작했다. 난 이 도시를 벗어날 수 있을까? 난 새를 타고 한번 헐헐 날아가 볼 수 없을까? 생전 처음으로 우시부인은 인생이 짧은 걸 슬퍼했다. 길어보았자 40년밖에 앞으로 남지 않았다. 40년 동안에 무엇을 한단 말인가? 이미 40년을 살아왔거니와 아직 자기 집 문밖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신세가 아니던가. 또 내가 사는 도시에 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 바다와 산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녀의 의문은 거쳐볼 수 없이 커지기만 하였다. 우시부인은 가족들과 함께하면서도 그들에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가족들의 식사 때에 그녀도 그 자리에 끼어 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우시부인에 대한 이잉의 울적한 감정은 부인이 보석을 닦고 있던 어느 날 드디어 폭발했다. 추위가 한창인 겨울날이었지만 우시부인의 책상 위의 화분에는 백합이 활짝 피어 있었다. 때마침 햇빛이 백합꽃과 이잉이 닦고 있는 보석의 빛이여 반짝이었다. 보아라 보석하고 꽃하고 똑같아 보이지? 이잉은 손에 쥐고 있던 팔찌에서 눈을 뗐다. 마님, 마님께서는 그런 것은 재빠르게 보시면서 집안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는 보지 못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보지 못한단 말이냐? 우시부인은 약간 미안한 마음으로 물었다. 며느리 생각이 났기 때문이었다. 영감님이, 영감님이 어떻게 하였단 말이냐? 우시부인은 재빨리 물었다. 청노예 잉의 대답은 짧았다. 그럴 리가 있나? 사실이에요. 남자들이 청노예 가는 것은 보통이니까 그것이 무슨 큰일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집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우시부인은 잠시 생각한 뒤에 잉에게 일렀다. 작은 댁을 이리로 좀 오라고 해. 중대한 사명을 띈 사람처럼 잉은 재빨리 밖으로 나갔다. 우시부인은 잉이 놓고 나간 보습들을 하나씩 손바닥에 놓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혼인 후에 주신 팔찌 이외엔 모두 우시가 준 것들이었다. 경옥으로 만든 귀고리는 우시가 첫날밤을 지내고 난 이튿날 아침 신부에 대한 만족을 표시하기 위하여 선물로 준 것이었다. 에메랄드의 반지는 우시가 상하이에서 사온 것이었는데 그녀는 에메랄드라는 것을 그전에는 본일조차 없었다. 다이아몬드로 만든 새도 우시가 홍콩에서 사온 것이다. 그것도 그전에는 본일이 없었다. 노예나비 모양의 은실 머리핀과 파라스러움한 경옥을 볼 때 우시부인은 여인네들이 나비를 잡아 피인으로 문에 꽂아두었던 그날 밤 생각이 났다. 그녀는 머리핀 한 개를 손바닥에 놓고 이리저리 굴려보았다. 이 은실 머리핀은 우시가 광동에서 사온 것인데 유난히 아름답고 그윽한 광채를 띄었다. 노예나비 핀에 달린 촉각 한 쌍이 바르르 떨고 있었으므로 그 노예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바로 이때 주밍이 들어왔다. 주밍은 이제 몸이 많이 무거워졌고 안색도 달라 보였다. 우시부인은 그 노예핀을 내놓으며 말했다. 이 머리핀은 이제 나에겐 필요 없으니까 자네가 쓰라고. 주밍은 손을 내밀어 봤더니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이건 너무 훌륭해서 제게는 어울리지 않는걸요. 전 어떻게 끼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래도 소원이 가죠. 우시부인은 폐물상자 안에 든 보습들을 바닥에 쏟아놓았다. 그녀는 우시에게 받은 보습들을 모조리 주밍에게 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그래서는 안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홍옥과 진주로 만든 꽃 모양의 귀고리를 집었다. 이것도 가죠. 이건 자네 귀에 잘 어울릴 테니 영감님이 자네에게 어떤 보습을 주시던가? 보습은 무슨 보습을 주어요? 저는 보습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았어요. 우시부인은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두 모금 바라뿜어 내놓았다. 부드러운 재가 책상 위에 떨어졌다. 주밍은 몸을 굽혀 그 재를 쓸어서 손으로 받았다. 그런데 영감님이 청로에 다니신다고? 저도 듣기는 하였습니다만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셔요. 자네가 그걸 모른단 말인가? 도대체 영감님은 자네를 어떻게 대하든가? 주밍은 머리를 수거렸다. 어떻게 대해주시던지 간에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형님. 저는 영감님에게 정이 붙지를 않아요. 주밍은 슬픈 음색으로 솔직하게 말하였다. 순간 우시부인은 우시에 대하여 동정심을 품게 되는 자신에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우리끼리 이야기지. 우리는 모두 다 영감님을 잘못 대접했어. 난 너무 나이가 먹은 탓이고 자네는 너무 젊은 탓이고 그 양반에게 정을 붙여보려고 했었나? 주밍은 정직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고 말고요. 그게 제 책임이 아니에요? 자네 책임이지. 우시부인은 동의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주밍은 여전히 겸손하고 슬픈 어조로 말했다. 전 영감님의 말이라면 다 들었어요. 그것만은 제가 꼭 합니다. 그럼 영감님은 자네가 자기에게 정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오? 네, 알고 계시지요. 영감님이 저에게 그것을 물어보시길래 그렇다고 제가 대답한 걸요? 뭐? 그렇지 않았어야 했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덮어놓고 바른 말만 하면 어떻게 되겠나? 우시부인은 혀를 찼다. 하기는 남녀 간에 어려운 일이란 한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렇고 애를 낳을 딸은 언제지? 다음 달이에요. 기쁘지? 주밍은 무릎 위에 기운 없이 손을 내려놓고 있다가 손을 꼭 쥐고 눈을 힘 있게 떴다. 애를 낳으면 이 집에서도 내 것이 좀 생기는 거지요? 주밍은 다시 눈을 내리감았다. 그만 가봐. 내가 영감님을 직접 만나서 속을 알아볼 테니. 주밍은 참을성 있는 단순한 태도로 일어서서 절하라고 나갔다. 그러나 곧 다시 돌아와서 손을 내밀었다. 보석이 주밍의 갈색 손바닥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이걸 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여쭐 걸 잊어버렸어요. 주밍은 이 말을 남기고 곧바로 돌아갔다. 우시 부인은 곧 안드레에게 사람을 보내 그날 저녁은 배우지 못하겠다는 말을 통과하였다. 그리고 늦은 저녁 때 밤잠을 먹기 전에 잉을 통하여 우시에게 자기가 곧 찾아가겠다는 뜻을 전하였다. 그러나 우시는 이 말을 듣자마자 곧 자기가 먼저 부인에게로 찾아왔다. 여보 내가 왔어. 부인은 우시의 몸이 전보다 수척해지고 안색이 흐려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곧 자신의 놀라는 마음을 책망하고는 인사를 하고 우시와 마주 앉았다. 안색이 좋지 못한데 어디 편지 않으셔요? 아니 아무렇지도 않소. 작은 댁은 어떻습니까? 부인이 묻는 말에 우시는 손을 들며 애써 설명하려 했다. 그 사람은 날 위해서 제 힘을 다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요. 그래도 정말 당신의 마음에 들은 것 같지는 않던데요? 우시는 이 말에 당황한 것 같이 보였다. 그건 젊은 여자에겐 힘든 일이 아니겠소. 당신도 보다시피 난 그렇게 젊은 사람이 아니니까. 부인은 당장 우시에 관한 소문의 진상을 밝혀보려고 결심했다. 그러면 청노예는 왜 가시오?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우시는 어깨를 어슷게 보일 뿐 조금 더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강시하고 때때로 가지. 당신도 짐작하겠지만 피차 증을 붙일 것 없이 여자를 돈 주고 사는 편이 훨씬 수월하고 좋소. 그런 여자들에겐 꾸밀 필요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 꾸민다는 것이 문제인데 난 당신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에겐 꾸며본 일이 한 번도 없지만 추밍 그 사람으로 말하자면 난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요.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한 표정을 짓더니 덧붙여 말하였다. 그러니까 청노예 가는 편이 차라리 낫단 말이요. 그래도 다음 달에는 어린애를 낳을 텐데 부인은 우시의 얼굴을 살피며 주의를 주었다.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어쩐지 걔는 내 자식같이 생각되지가 않소. 그러면 추밍이란 여자는 우리 집에는 소용이 없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우시는 쉽게 동의하였다. 당신은 추밍을 잘못 대우한 게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나? 난 친절이 됐는데. 그런데도 선물 하나 안 주셨어요? 그는 이 말에 놀란 것 같이 보였다. 하기는 그런 것을 준 일은 없군. 잊어버려서 그랬지. 난 그녀를 줄곧 잊어버리고 있었어. 우시 부인은 그 이상 더 참을 수가 없었다. 당신이 여자에게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실 수 없어요? 그는 약간 입장이 곤란한 기색을 보였다. 어떤 여자 말이요? 어떤 여자든지 간의 말씀이에요. 글쎄 난 여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리 많지는 않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거요. 말하자면 당신도 알다시피 난 웃기를 좋아하고 또 재미난 이야기가 하고 싶어. 당신은 전에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고 난 늘 웃곤 하지 않았소. 그런 모든 것이 에헴... 그는 말끝을 흐리고 말았다. 제가 언제까지나 당신을 즐겁게 해드릴 수는 없지 않아요? 부인의 말은 날카로웠다. 아, 그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청료에 가는 것이 아니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부인은 호기심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자신도 놀랐다. 대수로울 건 없어. 그저 먹고 마시고 그거야. 계집들이 검은 것 같은 것을 떠들면 우린 도박을 하지. 계집들이 몇이나 있어요? 대여섯. 아무라도 좋으니까. 강씨하고 나하고. 글쎄 우린 사람이 너무 좋아. 그 계집들이 언제든지. 그는 말 끝을 또 얼버무렸다. 어서 말씀하세요. 우시는 할 수 없다는 듯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러고 있노라면 저녁때가 어느새 지나버린단 말이야. 계집들은 이야기도 잘하고 별별 농간을 다 부리지. 우시는 자기도 모르게 빙거래 웃었다. 그럼 밤이 새도록 거기서 지내세요? 열 번이면 열 번 다 밤을 새운다고는 할 수 없지. 그는 슬그머니 대답을 회피하였다. 부인은 우시의 온화한 얼굴을 요심히 살펴보았다. 그의 얼굴의 주름살을 보니 마음이 서글펐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이 보이던 그의 청춘이 이제는 확실히 시들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부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안타까운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그 청노예에 있는 여자를 하나 집에 데려오고 싶지 않으세요? 부인은 거리낌 없이 물었다. 전 원치는 않지만 당신의 뜻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는 놀란 것 같이 보였다. 누가 데려온다고 하던가? 당신은 정말 거저 놀기 위해서 거기에 가시나요? 부인은 따지듯 물었다. 아마 그럴 테지.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어린애를 면치 못했군요. 난 당신같이 영리하지 못해. 난 책이라고는 골치가 아파서 보기도 싫소. 그런데 지금 내가 할 일이라고는 별로 없지 않소. 일을 도맡아 처리해주고 있고 쩌모와 팽모가 집에 없더라도 내가 도움이 될 것은 하나도 없지 않소.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러고 나서 부인이 참지 못할 만큼 겸손한 태도로 말을 이겼다. 만일 당신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나는 그 말에 따르겠소. 나는 내가 응당해야 할 일을 하고 싶단 말이오. 부인은 할 말이 없었다. 우시가 더 이상은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은 맞는 말이었다. 우시는 점잖은 태도로 앉아있었다. 부인은 그를 나무라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남편이 돌아갈 때쯤 되어 부인은 우시가 다시 쾌활해진 것을 알고 가슴이 답답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 우시로부터 영영 자유로운 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시를 사랑해 본 일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사랑이란 것은 책임감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사랑이란 책임감을 느껴야 했다. 오 하느님이시여 저는 영원토록 남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옵니까. 그녀는 이상한 고민에 못 이겨 외쳤다. 우시부인은 자신의 영혼이 그 날개의 균형을 잡고 활짝 펼쳤으나 지금 그 힘이 빠져 다시 땅을 향해 비털거리며 내려오는 것을 느꼈다. 제 8장 우시는 부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청로로 갔다. 해당초 강씨를 따라 청로에 갈 때에는 그것은 어느 정도 자기의 뜻에 거슬리는 일이었고 또 확실히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러나 그 후 그는 자기의 양심을 모두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었다. 즉 그의 양심은 완전히 굴복하여 청로에 가는 것은 아무런 죄도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합리화시켰고 그의 양심은 혼란에 빠져 일시적인 침묵을 지키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주밍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주밍에게는 그의 부인과 같은 지각이 없었다. 그는 일면 승려가 관세원 보살을 숨기듯이 그의 부인을 숨겨왔지만 주밍은 그런 보살은 결코 아니었고 또 여성적인 여자도 아니었다. 우시가 그 여자를 보살같이 숨기려면 그 여자는 오히려 어리둥절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또 그 여자를 여성적인 여자로서 대할 때에는 자기의 행동이 그 여자에게 충격을 주는 것 같이 생각되어 손을 댈 수가 없었다. 두 사람 사이의 이러한 문제에 빠지고 보니 우시는 주밍을 어떻게 대해야 할는지 몰라 그 여자를 혼자 남겨두는 것이었다. 다른 여자를 체험할수록 우시는 더욱더 부인을 숭배하게 되었다. 부인이야말로 보살도 될 수 있고 성적인 여자도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부인이 여성으로서 그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언제까지나 보살로서 행세하는 바에야 그는 여자를 다른 곳에서 찾아낼 도리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는 마침내 여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여자는 뒷골목의 자격각이란 청노예사는 얼굴이 동그랗고 쾌활하게 떠들어대는 자그마한 여자였다. 이 자격각은 외관상은 찻집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도박장도 있고 매춘부의 방도 있었다. 그곳의 매춘부들은 모두 깨끗하고 명랑했다. 더욱이 이 청노예사는 다른 청노예사에 비하면 이익만을 위주로 하지는 않았다. 어떤 남자든지 먹고 마시며 여자를 바라볼 수 있었다. 또 같이 데리고 앉아서 말동무로 삶는 것도 가능하였다. 딱 한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면 그곳을 드나드는 손님은 명단에 올라 있어야 했으므로 그 이외의 손님이 돌아가려면 손소를 밟을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우시는 대가집 가상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때에 와도 그 명단의 천머리에 오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지금 그는 이 화려하게 장식한 넓은 대층의 끄리김없는 태도로 들어왔으며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사를 받았다. 주인은 큰 소리로 조수를 불렀다. 수샹에게 우시 영감님이 오셨다고 전해라. 우시는 기분이 좋아져 아늑한 방으로 들어갔다. 곧 차가 나왔고 얼마 후에는 가벼운 음식으로 술과 물만두 한 상이 들어왔다. 우시가 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중에 수샹이란 여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수샹은 우시한테로 달려와 우시가 앉은 의자의 팔걸이에 올라타고 앉아 우시의 뺨에 자기의 뺨을 비비기 시작했다. 우시는 모르는 채 하였다. 그러자 수샹은 입을 삐죽거렸다. 난 시장에 죽겠어요. 우시는 물만두 한 스푼을 떠서 수샹을 입에 넣어주었다. 수샹은 어린애같이 몸을 앞으로 내밀며 받아 먹었다. 둘이서 조용히 식사를 끝내자 우시는 일어나서 그의 어자를 식탁 밑으로부터 끌어내었다. 그러자 수샹은 그의 무릎에 살짝 앉았다. 넌 오늘 무엇을 하고 있었니? 수샹은 자기의 손톱을 들여다보며 어린애처럼 응석을 부렸다. 하루 종일 영감님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나야 밤낮 여기에만 붙어있을 순 없었냐. 내가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있단 말이야. 내가 감독하지 않으면 안 될 가게가 있지. 토지도 있지. 내가 없으면 일을 하나도 해나가지 못해. 하고 우시는 그녀를 달래였다. 아이 영감님은 일을 너무 많이 하세요. 자식들은 두었다가 무얼 하셔요? 내 자식들 말이냐? 우시는 투덜거렸다. 그 애들은 저희들 생각만 하고 또 자기 가족들 생각밖에 하지 않아. 두 애는 따로 나가버리고 마다에만 남아있는데 글쎄 그 애는 자기로선 힘껏 하노라고 한다지만 그 애에게만 모두 다 맡겨둘 수는 없는 형편이고. 우시는 수샹의 토실토실한 살이 그의 어깨에 닿자 유쾌해졌다. 그는 또 수샹의 머리에서 풍기는 소향꽃 향기가 좋았다. 수샹은 입김조차 향기로웠다. 우시는 부인의 말을 상기하였다. 자신은 이 여자를 집으로 데려오길 원하는가? 욕심대로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확실히 좋을 것이었다. 그러나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신성한 집에 화력의 여자를 넣는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말이었다. 손친의 그림자가 자꾸만 그것을 막는 것이었다. 우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 듯이 수샹은 더 바싹 다가앉으며 우시의 목을 끼어놨다. 난 영감을 따라가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대가지 부인들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을 거예요. 안 돼, 안 돼. 우시는 성급히 말을 막았다. 내가 이렇게 너를 만나고 오는 것이 좋아. 만약 내가 우리 집에 돌아온다면 넌 우리 집 사람이 되고 말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난 딴 곳에 놀러갈 수도 없을 거고 남자란 자기 집에만 붙어 있을 수는 없단 말이야. 수샹은 이 말에 대한 대답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와 같이 화력에 있던 늙은 어머니가 처신술로서 될 수 있으면 부잣집 손님을 한 사람 께어 처비되든가 그렇지 못한다면 집칸이라도 하나 얻어내는 게 상수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영감님, 저에게 자그마한 집을 하나 사주실 수 없어요? 사주신다면 전 그 집에 영감님 외에는 아무도 넣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영감님은 기다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감님은 영감님 집에서 나오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나오실 수 있잖아요? 우시도 이미 해보던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 청루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무엇을 확고하게 약속하는 것을 꺼리였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시 집의 세정을 맡아보는 사람은 바로 그의 부인이었다. 그러니 수샹에게 집을 사줄 거액의 돈을 어떻게 청구한단 말인가? 예, 수샹.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문제구나. 너에게 집을 사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우리 집사람에게 그 말을 어떻게 한담? 파틀 한때기 부인 몰래 팔 수 없어요? 수샹은 애원하듯이 우시를 바라보았다. 수샹은 어린애같이 작은 소리로 말하였지만 그 말이 우시의 가슴을 세차게 때렸다. 난 우리 집사람을 속여본 일이 없는데. 우시는 난처한 듯이 말했다. 그럼 부인께서는 절 알고 계세요? 십중팔구는 알고 있을걸? 아니, 어떻게 부인께서 알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알고 계신지 또 모르고 계신지는 또 어떻게 아세요? 수샹은 놀라서 캐물었다. 우리 집사람이 너를 안다고 가성하는 것이 모르고 있으려니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단 말이야. 수샹은 또 한가지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녀는 우시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시무룩하게 말했다. 제 뱃속에 영감님의 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게 집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요. 여기서야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우시는 가슴이 뜨끔하였다. 그는 수샹을 무릎에서 내려놓았다. 수샹은 우시 앞에 서서 두 손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였다. 우시는 엄하게 말하였다. 너에겐 나보다 먼저 다른 남자들이 있었어. 넌 나이는 어리지만 처녀는 아니었어. 수샹은 얼굴에서 손을 떼었다. 그건 이 집 주인이 영감님께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전 영감님과 만난 이후로는 아무 남자하고도 관계하지 않았어요. 이 애로 말하면 석 달이 넘지 못하였는데 영감님이 오신 것은 석 달 전부터가 아니에요. 수샹은 외면을 하고 소매 끝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렇지만 염려 마세요. 그건 제 운명이에요. 화륙의 여자의 얄궂은 운명이에요. 어린애를 가지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같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하여튼 이 일은 제 잘못이에요. 수샹의 어린애 같은 목소리는 사뭇 서글프게 들렸다. 하지만 만일 수샹이 더 고집을 부렸다면 또 더 요구하였다면 우시는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고 아마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수샹의 말이 그렇게 나왔으므로 우시의 마음은 부드러워졌다. 그게 누구의 잘못이든지 간에 왜 그 낙태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아? 자 여기 이것을 줄 테니. 우시는 돈지갑을 꺼내었다. 수샹은 그가 내미는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수샹은 그 작은 두 손으로 우시의 손을 밀어내었다. 아니에요. 나는 어린애를 가질 거예요. 난 어린애를 낳고 싶어요. 안 된다니까. 우시는 고집하였다. 이때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그들의 말은 중단되었다. 우시 영감님. 우시 영감님. 청노주인의 고함이 들려왔고 문이 활짝 열렸다. 우시의 하인 팽어가 거기 서 있었다. 어서 집으로 가보세요. 자 작은 마님이 성류나무에 목을 메셨어요. 뭐? 우시는 벌떡 일어나서 갈팡질팡하며 밖으로 뛰어나갔다. 수샹은 별로통해져서 그의 뒤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시 집안의 소동은 그 큰 집의 담을 넘어 지금 집으로 황급히 돌아가는 우시의 귀전에까지 들렸다. 중들이 불려왔고 그들이 징을 울리며 도망간 주밍의 영혼을 부르고 있었다. 우시는 활짝 열린 대문으로 뛰어들어가 모란꽃이 우거진 정원으로 다른박질 쳤다. 중들을 애워싸고 온 가족이 모여 주밍의 이름을 부르며 곡하고 울고 야단 법석이었다. 주밍은 그 정원 한가운데 땅바닥에 누워있었다. 우시부인은 주밍 옆에 무릎을 꿇은 채 주밍의 머리를 한팔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주밍의 창백한 얼굴은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양 우시부인의 팔에 쭉 너러져 있었다. 죽었어? 우시는 고함을 지르며 물었다. 숨이 끊어졌어요. 서양 신부를 부르러 보냈지요. 중들을 이렇게 불려왔으니 서양 신부를 불려와도 괜찮을까 해서요. 바로 이때 안드레가 나타났다. 그러자 바닷물이 바람에 쓸리듯 군중이 쫙 갈라져 그에게 길을 내어주었다. 중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고 질투를 느꼈지만 잠자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쥐죽은 듯이 조용한 가운데 안드레는 무릎을 꿇고 주밍의 팔에 주사를 놓았다. 신부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나는 묻지 않겠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오. 우시부인은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흥분제인데요. 너무 늦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드레가 주사바늘을 어느새 뽑았는지 우시와 부인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 다행스럽게도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다. 주밍의 입술이 바르러 떨렸다. 다들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서 주밍의 눈은 뜰락 말락하였다. 우시부인은 후유하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 이젠 살았다. 그러면 뱃속의 어린애도 살겠지.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지랄을 했노? 우시가 발광하며 소리질렀다. 그녀의 입으로 우리에게 말할 때까지 물어보지 맙시다. 우시부인이 대답했다. 그리고 중들에게 이제 혼이 돌아왔다고 일러주어야지요. 여보 중들에게 보수는 좀 넉넉히 줘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혼을 불러서 보람이 있었다는 생각에 만족하고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편안하고. 우시는 부인의 말대로 중들을 정원 밖으로 내보내게 하였다. 부인네들은 남았다. 나이 든 사촌들은 중들을 칭찬하였고 앵과 루란과 리니는 같은 집안에 살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주밍의 얼굴을 말없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주밍은 사기네들과 같은 나이 또래였으나 우세대에 연결되었으므로 자유롭게 교제할 수도 없었고 따라서 사연이 잊어버리기가 일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로 말미암아 주밍은 그들에게 더 친근해진 것 같았다. 주밍은 불행하였고 또 늙은 세대에 속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분명하였다. 그래야 그는 젊은 여인들 가슴에 각기 그녀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게 하였는데 이 관심은 앵의 가슴에서 동정심과 합쳐지고 리니의 가슴에서는 호기심과 합쳐졌으며 로란의 가슴에서는 방광과 합쳐졌다. 이와 같이 누구나 자기 멋대로 주밍을 판단했고 또 무슨 까닭에 이런 행동을 저질렀는가를 알아보려고 했다. 젊은 부인들이 그러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주밍이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주밍을 자리에 옮겨다 눕히자마자 산파를 불러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의 대안은 조산할 기미를 보였던 것이다. 이 일이 끝나자 안드레는 나가려고 하였는데 그때 주밍이 입을 떼었다. 제가 서양 신부를 보았던가요? 주밍은 속삭였다. 그분은 지금 막 가려고 하는데 우시부인이 대답했다. 한여들이 주밍의 해산 준비를 하고 있을 동안 우시부인은 신부의 옆에 서 있었다. 그분에게 일이 좀 오라고 여쭈어주세요. 제발 잠깐만 우시부인은 놀라웠다. 주밍이 안드레를 알고 있는 줄은 몰랐던 것이다. 우시부인은 걸어나가려는 신부를 불렀다. 저희가 신부님을 부르는데 잠깐만 들어오시지요. 안드레는 발길을 돌렸다. 그는 머리를 수그리고 낮은 문으로 주밍이 누워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우시는 뒤쪽에 앉아있었는데 그는 갑자기 쩔쩔매며 몸을 움직이지 못하였다. 그 자신이 온 집안을 이 같은 혼란의 지경에 빠뜨렸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주밍이 목을 맨 것도 주스양 때문이었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은가. 주밍은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러한 행동으로서 그의 심정을 표시한 것이라고 우시는 생각하였다. 안드레가 주밍에게 허리를 굽혔을 때 주밍은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뭐라고 중얼거렸다. 신부는 허리를 더 깊숙이 굽혀 주밍의 입 가까이에 귀를 갖다 대었다. 주밍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만일 계집애를 낳고 내가 죽으면 그것은 신부님께 드립니다. 그건 주워온 애나 마찬가지니까요. 이런 집에서 난 애가 어떻게 주워온 애가 되겠소? 안드레는 주밍만이 들을 수 있게 조용히 물었다. 제 자신이 주워온 사람인걸요? 짤막한 말을 여운처럼 남기고 주밍은 눈을 감았다. 다시 그녀의 신음이 이어졌다. 신부는 엄숙한 표정으로 그 방을 나갔으나 아무에게도 주밍이 방금 한 말을 해주지 않았다. 그날 밤 늦게 주밍은 계집애를 낳았다. 너무도 작은 아이였다. 부인은 그 아기를 포근히 솜에 싸서 안고는 산모인 주밍을 삼파와 잉에게 맡겨두고 자기의 방으로 왔다. 그리고 갓난애를 침대 한쪽에 눕히고 자기도 누워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한이가 들어와서 무엇을 해드릴까 하고 물었다. 벽돌을 구워서 이리 가져온 이에는 꽃처럼 말하면 봉오리이니 조심해서 피게 해주어야 한다. 아이 마님도 그까짓 거 죽으라고 내버려 두시지요. 계집애도 계집애련이와 늘 병이나 앓게 되어 집안을 성가시게 할 것밖에 더 있겠어요? 하고 나이 먹은 한연은 말했다. 내 말대로 하거라. 부인의 단호한 명령에 한연은 투덜거리며 나갔다. 부인은 작은 갓난아이를 가만히 보고 있었다. 아이는 아직도 숨을 쉬고 있었다. 이틀이 지나 안드레는 우시 부인에게 주밍의 이상한 요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갓난애는 죽지 않았다. 갓난애는 달수가 사지 못해서 났으므로 젖을 빨시는 못하였으나 숟가락으로 떠주는 어머니의 젖을 몇 방울 받아서 삼켰다. 주밍은 말로 하기 어려우리만큼 약했으나 갓난애에게 젖을 짜서 보냈던 것이다. 우시 부인이 갓난애가 죽지 않았다는 말을 그녀에게 일러주었을 때에는 그녀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었다. 그 어린애가 주어온 애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지요. 우리 집에서 태어난 이상 우시 부인은 위험성 있게 말하였다. 전 부인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부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어머니는 어째서 자기가 주어온 애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여자가 이 집에 오기 전까지는 주어온 애였더랍니다. 부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주밍을 이 집에 데려오게 된 내력을 이야기했다. 안드레는 커다란 손을 무릎 위에 꽁 마주치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우시 부인은 그 손을 볼 때마다 범의 발처럼 생각되었다. 부인은 이야기를 중단하고 물었다. 신부님의 손은 어째서 그렇게 거칠고 꿋꿋해 보이지요? 안드레는 우시 부인의 당돌한 질문에 그리 놀라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것은 제가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밭에서 일하니까 그렇습니다. 부인은 그의 손을 들여다보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당신은 신부니까 남자도 이해할 수 없고 여자도 이해할 수 없으리라고 난 생각해요. 신부이기 때문에 남자도 이해할 수 있고 여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고 안드레는 엉수하였다. 그럼 내가 잘못한 것이 있거든 말씀해 보세요. 우시 부인은 신부의 손만 들여다보던 눈을 들어 얼굴을 쳐다보았다. 중간 그녀는 이 서양 사람을 택하여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부인은 남자라는 것을 완전히 육체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부인의 남편 같은 양반도 하느님과 영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던 말씀입니다. 부인은 그분을 대우해 준 것이 아니라 격렬하였던 것입니다. 내가요? 우시 부인은 소리 질렀다. 샤아즌도 부인이 언젠가 이와 비슷한 말을 하였을 때 우시 부인은 그녀를 쫓아내다시피 하였으며 그 후 샤아즌도 부인은 이 집에서 발길을 꺼놨던 것이다. 그래도 나는 우리 집 양반의 행복밖에 생각한 일이 없는데요. 부인은 신부에게 항의하였다. 그렇다 할지라도 부인께서는 다만 그분의 배를 채워주고 편안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욱 나쁜 것은 부인께서는 마치 한근의 돼지국이나 사오는 것처럼 젊은 여자를 사오셨다는 것입니다. 부인께서는 세 가지 죄악을 범하신 것입니다. 뭐요? 내가 죄를 범했다고요? 부인께서는 자기 남편을 경멸하고 그 젊은 여자를 천히 여겼으며 또 자기가 제일이요 모든 여자들 중에서 월등하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이 이 집을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부인의 아드님들은 까닭을 모르지만 왠지 불안했었고 며느님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신부의 청명하고 고요한 논청을 받고 우시부인은 몸을 떨었다. 나는 다만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가 누구에 대해서나 내 책임을 다하기만 하면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아주 적은 자유이지요. 다만 나 자신의 인격과 나 자신의 시간을 가지는 자유랍니다. 우시부인은 겸손한 태도로 말했다. 부인은 자신을 위해서 너무 많이 요구하십니다. 부인께서는 모든 것을 요구하고 계신 셈이지요. 우시부인은 이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질 뻔한 것을 가까스로 억제하였다. 안드레야말로 자기 존재의 고요한 핵심과 자존심을 산산히 깨뜨려 버리고 만 것이었다. 그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가장 완전한 사람으로 추종해왔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그렇듯 많은 오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녀를 믿는 가족들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그녀는 말할 수 없이 가슴이 답답했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씀이요? 우시부인은 하소연하듯이 물었다. 부인 자신을 잊어버리십시오. 난 여러 해를 두고 정성껏 내 책임을 다해왔는데요. 그렇지만 부인께서는 항상 자기 자신의 자유를 먼저 생각하셨지요. 우시부인은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잘 지도해 주시오. 부인 자신이 자유로워질 것을 생각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드레는 조용하게 충고하였다. 우시부인은 고개를 들었다. 부인 자신으로부터 하고 신부는 더욱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시부인은 결코 종교적인 여자는 아니었다. 그때 그녀는 다소 의심하는 눈으로 신부를 보았다. 당신은 당신의 종교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만일 그러시다면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난 결코 종교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부님은 내가 수녀가 되기를 원하시오. 우시부인은 소리 질렀다. 전 부인께서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드레는 그의 습관에 따라 미소를 지으며 상대방을 내려다보면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작별 인사도 없이 나가버렸다. 무례한 그의 태도가 이제 우시부인에게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생각되었다. 우시부인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회색 타일을 깐 마루에는 창살무늬가 명암을 이루어 비추고 있었다. 공기는 고요하고 서늘하였으나 춥지는 않았다. 우시부인은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유라는 것은 정돈과 배치만 잘 해놓으면 저절로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부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옆방에서 주밍의 갓난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애를 안고 돌아와 화루가에 다시 앉았다. 안아주는 사람의 체온 때문인지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난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마 난 어느 아이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 난 아무도 진실로 사랑해 본 일이 없어. 하고 그녀는 생각하였다. 애정은 없어도 어린아이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은 그녀의 천성이었다. 이잉이 들어와서 아기를 받아안고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었다. 그것을 줄곧 바라보다가 이잉에게 말하였다. 그 아이를 이리로 돌려다오. 내가 아이 어미한테 데리고 갈 테다. 이 아이는 살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아이가 살면 그 어미도 살 수 있어. 우시부인은 아기를 손수 끌어안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정원을 가로질러 이전에 자기가 살던 처소로 들어갔다. 자손 번창이라고 쓴 휘장 건너편의 커다란 침대에 주밍이 누워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입술은 꼭 다물고 있었는데 안색이 모없이 나빴다. 비단 이불 위에 힘없는 손이 올려져 있었다. 그 손은 지난 몇 달 동안 완전히 변해 있었다. 주밍이 처음 왔을 때에는 밭일로 거칠었으나 지금은 희고 가날펴게 보였다. 자 아기가 왔어. 주밍은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부인은 주밍의 한 팔을 들어 그 사이에 어린애를 넣어주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주밍은 그 팔을 조이는 것 같더니 눈을 떴다. 형님 아들을 낳아 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아들이나 딸이란 것은 하늘이 정한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 줄 아나봐. 더구나 요즘 시대에는 딸도 괜찮아. 그때 우시부인은 안드레가 한 말을 생각하며 곧 말을 이었다. 자네는 나에 대해서 무슨 책임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마라. 아무런 책임도 없으니까. 주밍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것 같이 보였다. 그렇지만 책임이 없으면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형님. 우시부인은 주밍의 침대 한쪽 끝에 아클터 앉았다. 자네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누군가가 말해 주었어. 내가 돼지고기나 한근 사오는 것 같이 자네를 데려왔다고 하는 그분의 말씀이 옳았어. 내가 무엇이길래 적어도 인간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난 자네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제 와서 이 일을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주밍의 얼굴은 점점 공포에 쌓였다. 그러시다면 저보고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부인은 자기가 한 말을 주밍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 주밍은 자기가 이제 소용없으니 나가달라고 하는 말로 그녀 나름대로 해석하였던 것이다. 부인은 그녀가 알아듣도록 말을 고쳤다. 나는 자네들어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자네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할 뿐이지.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지. 만약 자네에게 다른 사람들은 조금도 생각할 것 없이 자네 마음대로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다니 그럴 수가 있어요, 형님? 주밍은 당황해서 물었다. 우선 영감님이 계시고 또 형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또 온 가족들이 있고. 자네는 무슨 까닭에 서양 신부에게 자네가 죽으면 어린애를 맡아달라고 했나? 공연설에 계집애를 낳아서 형님께 괴로움을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그랬지요. 그럼 또 자네는 무슨 까닭에 제명에 죽지 않고 그렇게 일찍 죽으려고 했나? 부인은 따지듯 물었다. 저는 아무에게도 소용이 없는 몸이니까요. 부인은 이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서며 좀 높은 소리로 말했다. 그런 생각은 이제 다 버려. 형님은 참 어지신 분이에요. 주밍은 다시 눈을 감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에 흘렀다. 우시부인은 주밍이 아기를 꼭 안는 몸짓을 보았다. 이 광경을 보고는 안심하며 밖으로 나왔다. 우시부인이 정원을 지나고 있을 때 우시가 대문을 들어서고 있었다. 그들은 뜻하지 아니한 곳에서 서로 만났다. 중간 부인은 우시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라는 것을 눈치챘다. 우시의 얼굴이 붉어지고 이마에서 땀이 베어나오는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었다. 여보 우시가 먼저 말을 건넸었다. 난 방금 작은 댁을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부인은 다정스럽게 말했다. 우린 그 사람의 입장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뜻에 그 사람이 계집애를 낳을까봐 두려워서 또 계집애를 낳으면 모녀가 다 이 집의 폐를 끼칠까봐 두려워서 죽으려고 했더랍니다. 원 미련한 우시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식구 하나쯤 대수롭게 생각하는 일반 평민하고 우리를 같이 생각한 모양이지? 어디 방으로 좀 들어가요. 난 당신의 지혜를 좀 빌려야겠어요. 하고 부인이 말했다. 그들은 한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부부 생활을 할 때는 이 방에서 수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다. 건너편에는 조밍이 그의 아기를 안고 누워있는 침실이 있었으나 그들의 말소리가 조밍에게 돌릴 염려는 없었다. 그들 무리 위에는 까파른 지붕이 있어서 그 공간이 사람의 말소리를 빨아들이고 마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부인이 말을 꺼내었다. 추밍하고 저 갓난아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신이 저 애의 어몸을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이 집에 들이기는 하였는데 당신이 좋아하지를 않으시니 나는 당신에게 사죄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우시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난 부끄럽게 생각하오. 당신이 그만큼 나를 생각해 주었는데 글쎄 그 여사는 착한 여사요. 그러나 당신도 그건 잘 알고 있지 않소? 여자는 착한 것이 제일이요. 그렇지만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던 탓이에요. 그녀는 우시를 마주보지 않고 마루 위에 그려진 그들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다. 햇볕이 더는 열린 문으로 바람에 팔랑거리는 참나무 잎들이 화살 모양으로 반짝였다. 부인은 언뜻 안들의 생각을 했고 그가 한 마루의 뜻을 깨달았다. 나는 내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으리라.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하리라. 난 내 잘못을 알고 있었어요. 부인은 얼굴을 들지도 않고 말했다.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주밍을 내보냅시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돌아가시오. 그리고 지나간 여러 달을 다 잊어버립시다. 부인은 남편이 환성을 올릴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기대는 빗나갔다. 끝내 환성은 돌려오지 않았다. 침묵이 계속되어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부인은 얼굴을 들어 우시를 보았다. 그의 빨간 이마에는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부인이 자기를 쏘아보는 눈과 마주치자 억지로 웃어보이며 명조 손수건을 꺼내어 얼굴을 닦았다. 그리고는 숨가쁘게 말했다. 그럴 줄 알았으면 글쎄 꿈에라도 당신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더라면. 얼음같이 차고 무거운 그 무엇인가가 부인의 가슴을 덮어 놀랐다. 남편은 이제 그녀를 원치 않는다고 직감했다. 부인이 소문으로 들은 것은 사실이었다. 남편 스스로는 어떤 다른 여자를 발견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럼 그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부인은 조용히 말했다. 우시는 더듬더듬 그리고 터무니없이 웃기도 하며 간신히 우시부인에게 수샹의 이야기를 하고 오막살이라도 한 채 그 여자에게 사줄 수 없을까 하고 물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나이가 어리고 아직 어린애 같다고 강조하였다. 이 집에 한 사람을 더 들여서 당신에게 이 이상 더 폐를 끼쳐서는 안 되겠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이오 하고 그는 보태어 말했다. 부인은 감았던 눈을 떴다. 그것이 당신의 행복을 더하여 준다면 이 집에 한 사람 더 돌린다고 해서 내게 폐가 될 리가 있겠어요? 당신 집을 나누어서는 오히려 좋지 못할 거예요. 우시는 일어나 부인한 대로 다가가 살찐 손으로 부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힘이 없었다. 우시가 긴장하고 있는 탓이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오. 당신같이 너그러운 여자는 이 세상에 드물 것이오. 부인은 반긋 웃으며 손을 살짝 뺐다. 그녀는 우시와 헤어진 후 자기가 느꼈던 쾌감에 싸늘한 감정이 돌기 시작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자기가 남편에게 어떤 여자를 선택해 주는 것과 우시 자신이 선택해 가시는 것과는 문제가 다르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녀는 남녀 간에 이렇듯 복잡한 심정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자기가 우시를 사랑하지 않는 까닭에 우시로부터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우시에게서 부인에 대한 사랑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난 지금은 도저히 우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드레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자기 생각만을 해온 것이었다. 어떻게 해야만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시 부인은 안드레에게 물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생각만 하십시오 하고 신부는 대답하였다. 그 말씀은 내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라는 뜻입니까? 만약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이 부인께서 자기 생각만 한 결과라고 하면 부인께서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바깥 양반이 또 다른 여자를 집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용납해야만 오를까요? 애당초 다른 여자를 이 집으로 데려온 것은 사실 부인이 저지른 죄입니다. 우시 부인은 신부의 말에 화를 냈다. 발끈하는 성질이 갑자기 회오리바람처럼 일어났다. 지금 당신은 정말 신부같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당신은 여자가 자기 마음으로는 원치 않으며 한 남자에게 10년이고 20년이고 몸을 바쳐야 하는 고초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녀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과 불행을 신부에게 다 틀어놓고 싶은 이상한 심정을 느꼈다. 안드레의 얼굴은 무표성하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영혼을 위한 희망으로서 몸을 바치는 수도 많습니다. 우시 부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번에 돌아오려는 여자를 받아들이란 말씀인가요? 부인의 동의를 얻어 이 집에서 살게 하는 편이 부인의 동의 없이 딴집에서 살게 하는 편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신부님께서 그런 충고를 저에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시 부인은 새로운 악의를 품고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책을 폈다. 그날은 히브리 성경의 시편을 공부했다. 시편의 시들은 그녀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시편은 인간의 마음이 숭배할 만한 대상을 희고하여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이 하늘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며 반드시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이 즉 하늘에 대한 숭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었다. 우리 동양에서의 하늘이라는 것이 바로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이요? 하고 우시 부인은 질문했다. 그것들은 하나여 꼭 같습니다. 그래도 샤아전도 부인은 같지 않다고 합니다. 샤아전도 부인은 단 하나의 신인 하느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였어요. 절에 가면 언제나 여러 개의 어리석은 신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신은 단 하나인데 이름을 여러 가지로 가졌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둥근 지구상에서 어느 곳에 살든지 하나의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부님이 말하는 그 하나의 신을 믿고 있는 것이란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사회의 동포라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만약 내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우시 부인은 괴물었다. 하느님은 참을성이 많으십니다. 하느님은 기다리십니다. 시간은 길고 영원하니까요. 우시 부인은 어떤 이상한 흐름이 신부와 자기를 끼고 흐르는 것 같이 느껴졌다. 신부에게서 시작된 것도 아니여 자기의 그치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땅의 끝에서 끝에 이르기까지 그 흐름은 계속 흐르고 있는 듯이 생각되었다. 하늘은 참을성이 있으시다. 그리고 기다리신다. 우시 부인은 안드레의 말을 중얼거렸다. 이 말로써 그들은 오늘의 학과를 끝내었다. 안드레는 그 책들을 보자기에 싸서 팔에 끼었다. 우시 부인은 그가 천천히 걸어나가는 것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다. 우시 부인은 늘 하던 습관대로 서재의 자기 자리로 갔다. 그녀는 안드레가 가고 난 뒤에는 늘 한 시간가량 혼자서 배운 것들을 되새겨보곤 하였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렇다 할 추측도 하기 전에 이잉이 정원으로 뛰어들어왔다. 이잉은 울며 불며 앞치마에 얼굴을 파묻고 통곡하였다. 부인은 쥐고 있던 책을 자기도 모르게 마루에 떨어뜨리고 벌떡 일어섰다. 불길한 예감이 떠올랐다. 퍼뜩 마다들 양모를 생각했고 우시 생각을 하였다. 잉언 문지방을 넘어서더니 얼굴을 가렸던 앞치마를 떼고 소리질렀다. 에그머니 서양 신부가 아니 신부님이 어떻게 되었어? 그분은 아까 나갔는데 우시 부인은 날카롭게 물었다. 그분이 거리에서 매맞고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두개골이 깨졌다구요. 맞아서 쓰러졌어? 노기단의 젊은 악당들이 그랬대요. 잉은 흐늦게 울며 말했다. 그놈들이 전당포에 강도질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전당포 주인의 고함 소리를 듣고 신부는 그 사람을 구해주려고 그 집에 들렀대요. 그랬더니 그 악당들은 신부의 머리를 쳤다나 봐요. 우시 부인은 노기단이란 이름을 들은 적이 별로 없었다. 그들이 도시의 뒷골목에 밀려다니는 젊은 악한들이라는 것은 거저 소문으로만 듣고 있던 터였다. 토지관리인이 그 장부에 언젠간 노기단에 대한 기부금이라는 조목을 기입한 것이 기억났다. 그럼 지금 안드레 신부님은 어디 계셔? 사람들이 그분의 집으로 떠매고 가서 자리에 눕혔다고 하대요. 방금 그 집 문지개가 와서 하는 말이 신부님이 마님을 좀 보게 해달란다구요. 그럼 가야겠다. 내 옷을 좀 입혀줘. 우선 가마꾼을 부르지요. 아니야 시간이 급해. 난 인력글을 타고 가야겠어. 몇 분 후 우시 부인이 서양 신부 집으로 간 사실을 온 집안이 알게 되었다. 우시 부인은 인력가 안에 똑바로 앉아서 인력긋군에게 일렀다. 보통 때보다 값을 넣어주겠소. 새 값을 빨리 달릴 테니 새 값을 주십시오. 인력긋군은 어깨너머로 소리 질렀다. 우시 부인보다는 훨씬 뒤에 떨어져서 잉이 인력긋을 타고 따랐다. 우시 부인은 거리에서 보는 사람들이 무어라고 말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안드레의 목소리로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싶은 심정뿐이었다. 한 노파가 울면서 우시 부인을 맞았다. 신부님은 어느 방에 계시오. 노파는 흐느껴오는 아이들로 혼잡을 이룬 안대를 신아서 낮은 벽돌집의 한 방으로 우시 부인을 안내해 주었다. 대로 엮은 침대 위에 안드레가 누워있었다. 사람들은 우시 부인이 신부의 침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었다. 그러자 신부는 마치 우시 부인이 나타난 것을 안 것처럼 눈을 떴다. 그의 머리는 보잘것없는 흰 손수건으로 동여져 있었는데 피가 그 밑에서 뺨으로 흘러내려와 베개를 적시고 있었다. 내가 왔어요 신부님 무엇을 해드릴까요? 한참 동안이나 안드레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운명할 시각이 가까워진 것이었다. 부인은 그의 까만 눈 속이 아무 힘도 없이 텅 비어있는 걸 보았다. 얼마 후 그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 입이 열리고 그가 우시 부인의 눈과 마주칠 때 그의 가슴이 크게 부풀어 올랐다. 내 어린 양들을 길러주십시오. 그는 똑똑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러고서 눈가풀이 바르러 떨리더니 숨이 끊기였다. 그의 커다란 몸이 후둘후둘 사시나무 떨듯 하였다. 두 손은 침대 양쪽으로 미끄러져 내려서 찬 벽돌마루에까지 축 늘어졌다. 우시 부인은 허리를 굽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올렸다. 그러자 누더기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와 그의 왼손을 잡아 올렸으므로 두 사람은 신부의 양쪽 손을 쥐고 서 있게 되었다. 우시 부인은 신부의 시신 건너편에선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 사람은 하인이 아니면 거지에 친하지 않았다. 그는 우시 부인을 금내듯이 바라보더니 안드레의 손을 가만히 그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부인도 따라서 오른손을 그 위에 겹쳐놓았다. 아이들이 방 안으로 밀려들어와 울고 통곡하며 침대 주위에 모여들었다. 아버님! 아버님! 아이들은 모두 계집애들이었고 제일 나이 먹은 아이가 열다섯이 채 못되어 보였다. 나이를 먹은 계집애들은 잘 걷지 못하는 어린 것들의 손을 붙잡고 서 있었다. 그들은 안드레의 죽음에 기대어 어린 손으로 그것을 어루만지었다. 그의 수염에도 손을 대어보고 그들의 옷소매로 얼굴에 붙어있는 피를 닦아주기도 하며 울고 있었다. 너희들은 누구냐? 부인은 고요한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들은 어린 양들이에요. 그들은 일제히 대답했다. 집 없는 아이들 입지요. 그 누더기 옷을 입은 남자가 말했다. 신부님이 성 밖에 내버린 어린 것들을 주워왔습지요. 저 큰 계집애들은 도망쳐 나온 한여들인답시요. 부인은 갑자기 안드레의 죽음 앞에서 실컷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꾸만 안드레의 죽음에 모여들어 그들의 손과 팔로 시신을 완전히 덥다시피 하였다. 에그 몸이 차다. 한 작은 계집애가 훌쩍훌쩍 흐너끼며 말했다. 눈물이 아이의 뺨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손이 얼음같이 차. 우시부인은 이 이상한 가족들의 가운데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꿈에서 깬 듯이 말하였다. 누가 신부님을 이 자리로 옮겨왔느냐. 누더기 옷을 입은 남자가 자기의 가슴을 쳤다. 제가 그랬습지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벌벌 떨고만 있고 노기단 놈들은 신부님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달아나버렸습지요. 그 전당포 주인은 썰어진 신부는 본체만체하고 덧문을 닫아버리고 들어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전 한낱거지니 그까짓거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었죠. 신부님은 평소 저에게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가끔 저를 이 집에 데려다가 이튿날 아침까지 재워주기도 하고 아침 밥까지 얻어먹고 간 일도 있었습니다. 너 혼자서 옮겨왔단 말이냐. 우시부인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의 친구들하고 같이 했습지요. 우시부인은 누더기를 입은 여섯 명의 거지들을 보았다. 신부님은 몸이 너무 커셔서 한두 사람이 옮길 수는 없지요. 우시부인은 안드레의 평화스러운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자기를 위한 몇 마디의 거의 말을 덜을 것을 기대하고 왔었다. 그러나 안드레의 마지막 말은 내 어린 양들을 길러주시오라는 말뿐이었다. 부인은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아이들은 안드레의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에 대한 어려심이 그들 앞에 나타난 이 귀 부인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느끼며 바라보고 있었다.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시부인은 불안한 듯이 아이들에게 대답을 구했다.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작은 소녀가 물었다. 그 소녀는 토실토실하고 방긋방긋 웃는 어린애를 안고 있었다. 그녀는 숨김없이 말할 수밖에 없었다. 너희들의 아버님은 날들어 너희들을 기르라고 하시더라. 소녀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작고 마른 소녀는 한 팔에 안았던 어린애를 다른 팔에 옮겨 안았다. 우리들을 다 먹여주실 양식이 있으세요? 아이를 안고 있던 소녀가 물었다. 그럼 우리는 모두 스무 명이에요. 전 열다섯 살인데 열여섯 살이 되면 우리 아버님은 우리들을 보내주셔요. 그 소녀는 또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을 보내주다니? 이때 노파가 들어와 끼어들었다. 열여섯 살이 되면 신부님이 저의 애들을 시집 보내주신단 말이라오. 부인은 다시 안드레를 보았다. 그는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가슴 위에 차분히 얹은 채로 침묵할 뿐이었다. 신부님이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이 방에서 다들 나가요. 우시부인은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거시들, 여자아이들, 노파 할 것 없이 모조리 나가고 우시부인만이 그 방에 남았다. 이잉은 문가에 오둑하니 서 있었다. 저리로 나가 있어 우시부인은 이잉에게도 명령하였다. 그럼 문 밖에 서 있지요. 잉은 대답하고 물러갔다. 우시부인은 문을 닫았다. 자기가 하는 행동은 장차 이상한 소문을 일으킬 게 뻔했다. 부인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은 이 사람은 이제 이국인도 아니여 신부도 아니었다.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숭배할 만한 사람으로서 만난 한 인간이었다. 그녀는 그가 살아있을 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죽은 지금에 와서는 그가 한 남자로 느꼈었다. 젊은 시절 확실히 미남이었을 그의 얼굴은 유리빛처럼 투명해져 있었다. 오 내 사랑. 그녀의 입에서 이런 중얼 그림이 흘러나오자 스스로 깜짝 놀랐다. 그녀는 자기가 방금 전에 깨달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자기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피는 들끓는 가운데 정신이 말끔해지며 몸이 가벼워지고 힘이 생겼다. 안드레의 장례식은 이 작은 도시에서는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우시부인은 그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할 수는 없었지만 아들의 스승의 장례로서 존경의 뜻을 표시하였다. 안드레가 살았을 때 주어다 기른 소녀들은 천을 두려지 않은 흰옷을 입고 장례에 참례하였고 또 안드레를 그의 집으로 뜨메고 간 거지들은 자진에서 열을 지어 따랐다. 우시부인은 상복을 입지 않았다. 그녀는 장례식 전에 이 도시의 다른 서양 사람들에게 부고를 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여 보았다. 적어도 샤하전도 부인에게는 부고를 보내야 할 것이며 또 서양 의사들에게도 보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시부인은 하인들을 시켜서 시내에 있는 서양 사람들에게 부고를 보내었다. 그러나 하인들이 다녀와서 하는 말이 안드레와는 교파가 다르기 때문에 장례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결국 장례식은 우시부인이 예상한 바와 같이 조촐했다. 그리고 예정대로 그가 죽은 다음 날 거행되지는 못하였다. 안드레의 시체를 넣을 만한 큰 관을 살 수가 없었으므로 특별히 주문하여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틀 밤과 한나절을 걸려서 관은 겨우 완성되었다. 아침 일찍 우시부인은 안드레의 입관식에 참석하였다. 관 뚜껑의 못을 받기 전에 안드레가 그의 집에 남긴 유일한 재산인 라디오와 망원경을 그 안에 같이 넣었다. 부인은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랐던 것이다. 그러고는 그 무거운 뚜껑이 닫히는 것을 무표정하게 그리고 말없이 보고 서 있었다. 안드레의 잠자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 부인의 마음엔 그에 대한 사무친 정의 용수슴쳤다. 우시부인은 울지 않았다. 무슨 까닭에 울음으로써 자기를 표현한단 말인가. 그녀는 쿵쿵하고 못이 들이박히는 소리를 태연스럽게 들었고 밧줄이 큰 장대에 메어지는 것을 보았다. 인부가 스무 명이나 고용되어 요달리 큰 관을 거리로 떠매고 나가 성문을 지나서 서쪽 언덕으로 갔다. 우시부인이 길을 인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를 따라갔다. 언덕 은행나무 밑에는 안드레를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다. 파놓은 구덩이에 관을 들어놓을 적에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이들은 목을 놓아 울고 노파도 통곡하였다. 흙으로 메우고 흙을 쌓아 무덤이 만들어졌다. 우시부인은 이제 육안으로는 다시 보지 못할 무덤 속의 사람을 떠올리며 애통한 마음이 사무쳤다. 일이 다 끝나서 우시부인은 행렬을 다시 인도하여 집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집 없는 소녀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그날부터 그 소녀들은 집 없는 아이들이 아니었다. 제 9장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깬 우시부인은 방 안을 휘둘러 보았다. 모든 것은 연어날의 아침과 다름이 없었지만 그녀의 몸에서는 새로운 정력이 솟아나움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 정력은 자기가 일찍이 가져보지 못한 어떤 원선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그가 젊었을 때 남편 우시에 대하여 품었던 감정은 확실히 일종의 사랑이었다. 젊은 우시는 잘생기고 건강하고 또 친절한 남자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애정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 사랑은 자기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말하자면 근육의 반사운동같이 본능적인 것이었다. 그 시절 자기의 젊은 가슴은 몸 한가운데 있는 근육이었던 것이다. 호랑이의 심장을 먹으면 그 호랑이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던 때에 그의 할아버지가 갓 죽어서 펄떡이는 호랑이의 심장에 손을 대는 것을 본 일이 있었다. 우시부인은 그 광경이 지금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때 그녀는 열 살도 채 안 되었을 때였다. 산으로 사냥 다니는 사람들이 호랑이를 그물에 넣어 으르릉거리는 놈을 집마당으로 끌어왔었다. 어른 애할 것 없이 모두가 뛰어나가 겨울 햇빛에 비춰 황금빛 반점이 운이 나는 야수를 구경하였다. 호랑이는 넓고 새빨간 아가리를 벌리고 저기에 찬 눈으로 시금도 끓이고 있었다. 부인네들은 무섭다고 소리를 지르며 야단들이었으나 그녀는 호랑이의 눈알을 돌려다보며 그대로 서 있었다. 호랑이는 그 위력이 어린 소녀에게 미친 것을 안 듯이 아가리를 다물고 노려보았다. 그녀는 무얼식적으로 그 야수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할아버지가 큰일 난다고 고함을 질렀고 사냥꾼이 뛰어들어 비수로 호랑이의 심장부를 푹 질렀다. 호랑이는 쓰러졌다. 사냥꾼은 아직도 펄떡이는 심장을 그대로 도려내어 할아버지 앞에 내놓았다. 그런데 왜 난데없이 죽어가는 호랑이의 심장이 떠오른 걸까? 그녀는 안드레의 죽어가는 심장이 그녀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힘을 전해준다 싶어졌다. 그러나 그녀의 할아버지가 호랑이의 심장으로부터 얻었던 그러한 힘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그것은 고요하고도 따뜻한 한낮의 햇빛과도 같이 그녀의 전신에 흘렸고 영혼에까지 스며들었다. 육체의 모든 관념은 사라졌지만 안드레가 자기와 같이 살아있음을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다. 난 그이가 이 집에 떠나들 때부터 그이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왜 그것을 몰랐었던가? 그녀는 스스로 자문해 보았다. 안드레는 그녀를 이성으로 받아들였을까? 그런 의문에 사로잡히자 그녀는 깊은 고독감에 사로잡혔다. 그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으니 그것은 영원히 알 도리가 없지. 그녀는 정원을 내다보았다. 자갈이 깔린 정원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안드레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대나무 숲에서 나는 작은 새들이 지조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건만 안드레의 얼굴 윤곽이 기억의 장막으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온화한 두 눈이 자기를 보고 있었고 수염에 쌓인 입술에 미소를 띄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보통 때의 표정인 명랑하고 청명해 보이는 얼굴이 눈앞에 똑똑하게 나타났으므로 오시부인은 그에게 쌩긋 웃어주었다.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으나 문득 안드레가 자기를 사랑하였다는 확증을 가질 수 있었다. 그의가 살아있을 때에 두 사람 사이를 가른 안드레의 신부란 직업의 장벽 뒤에서 안드레는 자기를 사랑하였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는 신부가 아니다. 장벽은 없어졌다. 지금은 어느 때라도 그의를 불러도 되었고 그의는 자기가 부르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라도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안 될 이유도 없었다. 그의 몸은 죽었다. 그러나 그녀의 정신은 그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된 것이다. 오시부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새로운 지혜를 얻은 것처럼 생각되었다. 이때 이인이 매우 불쾌한 얼굴로 들어와서 짜증스럽게 물었다. 마님 오늘 아침은 일어나지 않으세요? 글쎄 비가 와서 오시부인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어떻게 휘장도 안 그드시고 비가 오는 줄 아세요? 잉은 여전히 불쾌한 말투로 물었다. 잉의 목소리로 알았지. 그리고 내 얼굴에 구름이 끼었어. 저는 우리 집에서 청노예에 있던 게시벌 꼴을 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잉은 이렇게 탄식을 했다. 그럼 수상이란 여자가 왔니? 지금 뒷다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는 부인의 화장대를 분주히 돌아다니며 말을 이었다. 저들을 어떻게 해야겠는가고 물엎뛰다만 전도를 알 수 있어야지요. 영감님께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기에 그런 것은 모른다고 대답했지요. 우시부인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혼자 왔어? 이빨이 다 드러난 할미하고 같이 왔습디다만 그 할미는 부랴부랴 가버렸어요. 그러니 저 청노여자는 이제 우리 손에 달리지 않았어요? 우시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목욕실로 가서 부드럽고 흰 병주 네이 위에 은빛 무늬가 있는 공단 장포를 입었다. 이잉은 여전히 아른 입술을 삐죽 내민 채 부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빗기었다. 내 아침밥을 가져온 얼마 후 그녀는 시장한 듯이 아침을 먹었다. 그녀가 음식에 대해서 새로운 식욕을 느끼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다. 사랑은 입맛을 없애버린다는 말을 듣지 않았던가. 우시부인은 그것은 짝사랑에 있었으면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 답변하였다. 안드레는 나를 사랑한다. 그녀는 묘한 승리감으로 뿌듯했었다. 반시간이 못되어 우시부인은 상을 물리고 쑤샹을 만나러 뒤뜰러 나갔다. 제가 그 여자를 이리로 데리고 오지요. 잉은 여전히 못마땅한 어조였다. 마님이 몸소 나가시면 그 여자는 자기가 잘난 것 같이 생각할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간다. 그녀는 자기의 처소에 아무나 넣고 싶지 않았다. 내가 사는 이 처소에는 안드레만이 고스란히 깃들어야 해 하고 스스로 일렀던 것이다. 그러나 중문에 이르자 마치 누가 손으로 붙던 것처럼 그녀의 발은 대리석 위에 붙어버렸다. 안드레는 누구에 대해서나 개방적이었는데 그의 같으면 이 여자를 자유롭게 만나서 도와줄 방도를 생각해냈을 게다. 그의 영혼이 나를 여기서 도와주겠지.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잉에게 말하였다. 그 여자를 이리로 데려오느라. 잉이 나간 동안 우시부인은 정원에 앉아있었다. 잠시 후 잉이 혈색 좋고 토실토실하고 키가 작은 젊은 여자를 데리고 앞장서서 왔다. 우시부인은 쑤샹을 처음으로 봤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여자는 억세고 속대고 천하고 열성적인 여자로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종류의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시부인은 그 여자의 눈을 피했다. 자기의 정신이 어제와 오늘 사이에 동요하는 것을 느꼈다. 우아한 우시부인의 몸이 발을 흘러 떨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부인은 안드레의 힘을 빌려 모든 불만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안드레의 얼굴이 기억의 어두운 상막 위에 나타났던 것이다. 안드레의 얼굴을 마주보며 우시부인은 부드럽고 친절한 목소리로 그 여자에게 질문하였다. 잉은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며 듣고 있었다. 이때 우시부인의 목소리는 그의 보통 때의 명랑하고 맑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목소리가 모린정하게 퉁명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그녀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처럼 들려왔다. 무슨 까닭에 이 집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가 말해봐. 쑤샹은 발밑의 돌을 내려다보았다. 저는 애를 낳기 전에 제 몸 둘 것을 정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애가 있는가? 쑤샹은 머리를 번쩍 들어 우시부인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대답했다. 네, 애는 없다. 우시부인은 이렇게 단언했다. 쑤샹은 고개를 다시 번쩍 들어 반박하려는 듯이 입을 벌리고 우시부인의 눈을 뚫어지게 보았다. 쑤샹의 눈에서 빛이 나더니 갑자기 울음이 터져나왔다. 글쎄 애가 없다는데? 우시부인은 고집하였다. 마님, 저희를 도로 보냅시다. 잉이 뒤에서 참견했다. 우시부인은 가나다란 손을 내밀며 말문을 막았다. 이것은 내가 결정지을 문제니 잉은 나가 있거라. 그럼 마님과 이 더러운 년을 남겨두고 절 들어 나가란 말씀이에요? 그래, 중문 밖에 나가 있어. 이렇게 이러고 우시부인은 잉이 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리고는 쑤샹에게 사기로 만든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하였다. 쑤샹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목구멍에서 나오는 울음을 되삼키며 의자에 앉았다. 너도 알겠지만 너 같은 여자가 어떤 남자의 집에 돌아온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특히 우리 집 같은 가문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다. 내가 만약 쌀이나 집을 얻고 싶어서 왔다면 그렇다고 말해다오. 그러면 내가 틀림없이 줄 테니 넌 여기서 몸을 팔지 않고도 그것을 가져갈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이 공짜로 주나요?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여 말했다. 우시부인은 자신이 한 말이 놀라웠다. 한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자기는 버릇없는 이 여자를 멸시하였을 것이었다. 너는 먹을 것이나 잘 것을 그저 얻어본 일이 없으니까 내 말을 믿기는 어려우리라. 저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쑤샹은 품에서 새빨간 명주 손수건을 하나 꺼냈다. 한쪽 끝이 단추에 메어져 있는 이 손수건을 그녀는 손가락으로 비비고 왔다. 그럼 너는 집을 얻으려고 여기 왔구나. 쑤샹은 고개를 살래살래 서었다. 그렇지 않아요? 그는 분명히 말하고 두터운 눈두덩을 쳐들었다. 둥글고 검은 눈에 교활한 빛이 떠올랐다. 다른 남자들이 저에게 집을 주겠다고 한 일도 있었어요. 그래도 넌 무언가를 요구하려고 온 게 아니야? 넌 우리 집이 명문이니까 설령 뒤체에서 살더라도 좋다고 생각하겠지? 우시부인은 뒤통수를 처음 물었다. 쑤샹의 분칠한 얼굴이 갑자기 붉어졌다. 전 영감님이 커서 좋아서 그녀는 뒷골목의 막말로 중얼거렸다. 우시부인은 여자가 말하는 영감이라는 게 우시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여자를 꾸짖지 않았다. 여자 입에서 거짓말이 아닌 진실된 말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예, 그렇지만 넌 영감의 딸만한 나이가 아니냐? 전 나이 먹은 남자가 좋아요. 수시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왜 떠드냐? 내 앞에서 못할 말이 있어서이지. 전 점잖은 사람이라고는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영감님은 정말 점잖으셔요. 수시양은 두려워하는 어조로 말했다. 점잖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부인은 다급히 물었다. 자기 같으면 우시에 대하여 점잖다는 말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성급하다, 참을성 없다, 버릇이 없다, 어리석다. 가끔 호인다운 때도 있지만 항상 이기적이다. 라는 말 같으면 모두 그에게 적당하겠지만 점잖다는 말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제가 점잖으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수시양은 팔을 덜어보이며 말했다. 이 팔찌는 순금이에요. 젊은 남자들은 노새 금을 입힌 가짜 팔찌를 가지고 와서 순금이라고 거짓말을 치지만 그 알량한 것이나마 전 이제 끝 가서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영감님은 저에게 순금으로 만든 것을 주셨거든요. 수시양은 그 팔찌를 이렇게 물어 이빨 자국을 내더니 부인에게 보였다. 이것 좀 보세요. 순금이 아니에요? 응, 정말 금이로군. 그리고 또 영감님은 무척 참을성이 있으셔요. 하며 수시양은 열심히 말을 이었다. 제가 몸이 좀 괴로울 때면 영감님은 인정이 많으셔서 졸으시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어디 젊은 남자들이야 그래요? 저희들이 갖고 싶은 것을 기어코 빼앗고야 말지요. 그래도 영감님은 오래 저의 기분이 어떤가 부터 물어보시오. 정말 그래? 하고 우시부인은 대답하였으나 이것은 부인이 전에는 몰랐던 사실이었다. 수시양은 팔목에 낀 팔찌를 손으로 드듬으며 다시 말을 꺼냈다. 저한테 만일 애가 없다면 애는 그렇게 중하지 않다. 부인은 잘라 말했다. 수시양은 우시부인이 말을 계속하는 동안 견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집안에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행복을 빼앗아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수시양은 고개를 번쩍 들고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마님 전 꼭 이 집을 더 행복스럽게 해드리겠어요. 꼭 내가 내일 결정을 지어마 우시부인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잉이 들어와서 수시양을 데리고 나갔다. 수시양이 나가자 우시부인은 부드러운 아침 햇빛을 받으며 자기의 방으로 걸어갔다. 햇살에 눈이 부시었으나 우시부인은 발이 따스한 것을 느꼈다. 내가 한 일은 옳았어. 그녀는 스스로가 놀랍게 생각되었다. 내가 그렇게 할 줄은 나 자신도 몰랐는걸. 다음 순간에 우시부인은 깨닫는 바가 있었다. 만약 수시양이 진실로 우시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역시 용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시는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을까? 만약 사랑하고 있다면 참된 행복을 이 집에 더할 수 있으리라.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불행은 사랑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니까. 우시부인은 손을 털며 들어온 잉에게 말하였다. 좀 쉰 다음 영감님의 처소로 가봐야겠다. 그렇게 하세요, 마님. 잉은 유쾌해진 것 같이 보였다. 아마 마님은 영감님이 잘 알아들으시도록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곧 가서 영감님께 여쭙겠어요. 잉의 눈에는 건방진 빛이 떠올라 있었다. 우시부인은 그 의미를 깨닫고 빙글에 웃었다. 우시부인은 자신의 의식이 보통 때와 같이 평온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생애를 통해 늘 평정을 유지하려고 자신을 수양해 왔으며 자신을 지배하는 의지의 한계 내에서만 행동하여 왔다. 그러므로 그녀의 의지는 내부에서 침이 난 분노나 갈등 혹은 욕망이 있더라도 그때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듯이 명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젠 수양이 쌓일 만큼 쌓여서인지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 하든 필요치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안드레, 우시부인은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당신을 알기도 전에 당신이 죽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사실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할 것 없습니다. 안드레의 대답이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땐 우리들 사이에 저의 커다란 육체가 가로노여 있지 않았습니까? 부인께서는 저하고는 실상 아무 관계도 없는 저의 조상한테서 우연히 받은 물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조상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그들과 관계를 꺼내려고 하였을 때에도 역시 육체에 있어서 저는 그들과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완전히 제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드레, 지금도 나는 당신을 신부님이라고 불러야 오를까요? 우시부인은 또 이렇게 속삭였다. 우리 관계를 그렇게 규정짓는 것은 이제 필요치 않습니다. 안드레는 대답했다. 우시부인은 또 바로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녀는 사기 마음속에서 주고받은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난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알 수 없다. 그녀는 이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였다. 대답 대신 안드레의 미소 짓는 표정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의 깊숙한 눈에서 우러나오는 광채를 보고 우시부인은 센 것 웃어주었다. 그때 잉이 황급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앞 챗들에 계집애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갈보년이 또 와서 대충마루에 버섯이 앉아있겠지요. 마님이 자기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라고요. 우시부인은 빙그레 웃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난 오늘 아침 밀떡을 좀 먹고 싶어. 잉은 우시부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침대 곁으로 다가와서 자기의 손을 부인의 볼에 대보았다. 마님 안색이 달라졌어요. 살빛이 어린애같이 붉어스름해요. 열이 있지 않아요? 열은 무슨 열. 몸이 건강해서 그런 게지. 우시부인은 잉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고 비단이불을 제쳤다. 일어나서 잉의 도움을 받아 세수하고 옷을 입었다. 그녀는 잉이 내어놓은 회색 비단옷을 입지 않고 자기가 40회 생일 전날 다시는 이런 빛깔을 입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넣어두었던 짙은 다홍빛의 옷 하나를 택하였다. 지난번 마지막으로 이 옷을 입었을 때 그녀는 이 옷이 자기의 창백한 얼굴을 누르스름하게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오늘 아침에는 오히려 잘 어울렸다. 이것을 입지 않고 치워버린 것은 내 잘못이었어. 우시부인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자연적인 허용심이 일어났다. 내가 이 옷을 입은 것을 거기가 보지 못한 것이 안타깝군.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센긋 웃었다. 우시부인은 서재로 들어갔다. 보통 때 같으면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의 문제에 정신이 산란하였을 게 뻔하리라. 스무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떼지어 몰려들고 젊은 매춘부는 문간에 와 앉아있다. 한편 우시는 자기에게 전보다 더 무거운 짐이 되었다. 또 갓난 계집애와 그 어미 추밍에 있는가 하면 부인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인간에 대한 염증은 없었다.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자기가 아무도 미워하지 않음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반생을 통하여 인간을 증오하는 자기 마음과 무수히 싸워왔었다. 그녀의 비위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무식하고 미신적인 자기 어머니를 싫어하였다. 그녀의 아버지의 마음 역시 자기의 마음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남편은 결혼할 당시는 잘생긴 청년이었으나 어딘지 그의 인격에 좋아할 수 없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 이와 청춘의 정욕을 같이 할 때도 그의 모습과 냄새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의 몸에 닿는 것을 허락하면서도 자신이 어떤 침범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다. 시아버지는 좋았다. 하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신경에 시아버지의 싫은 점도 발견되었다. 시아버지의 마음은 어질고 그의 지혜는 밝았으나 이빨은 부러지고 숨결에 쓴 냄새가 났었다. 우시부인은 마루에 깔린 회색 타일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젊었을 때라면 서양 사람인 그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안드레의 젊은 육체나 열정적인 욕망을 상상해보았다. 그러자 온몸의 피가 이상한 노여움으로 끓는 것이었다. 안될 말 그녀는 마음속에서 외치며 자신을 꾸짖었다. 잉이 부인의 아침상을 가지고 들어왔다. 내가 데려온 아이들에게 뭘 좀 먹였나? 먹이긴 뭘 먹여요? 누구의 명령도 없이 그렇게 많은 밥을 지어요? 잉의 대답은 퉁명스러웠다. 그럼 내가 지금 명령하지? 부인은 온순하게 말했다. 어서 쌀을 일라고 하고 깨들 점심으로 빵과 차를 갖다 주라고 해. 그러자 잉이 훌쩍거리며 마님은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아주 딴 사람이. 하며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정이 되자 잉은 그 정원으로 밥통에 밥을 퍼다 놓았다. 우시부인이 거기에 가보니 나의 어린 계집애들이 맛있게 밥을 먹고 또 자기보다 나이가 더 어린 계집애에게는 볼린잎의 밥을 떠나주고 있었다. 그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노파가 뺨에 밥알을 붙인 채 일어나며 아이들에게 인사하라고 말했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어머니다. 우시부인은 미소를 띄며 이렇게 말했다. 집 없는 아이들은 우시부인을 반가운 얼굴로 바라보았다. 부인은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그녀의 몸은 분열되어 자신보다 훨씬 큰 어떤 본성과 결합되는 것 같았다. 모두 내 딸이다. 우시부인은 감격스러움에 못 이겨 이렇게 말했지만 그 말은 곧 그녀가 한 말 같지가 않게 생각되었다. 그녀의 말에 아이들은 그녀에게로 달려와 매달리고 어루만지고 기대고 하였다. 그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그들의 아름다운 점과 동시에 그들의 작은 결점도 보았다. 그러나 조금도 싫지는 않았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너희들을 위해서 가슴해를 다 쓰셨다. 우시부인은 미소를 띄며 그들에게 말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머니도 있어야 하지 않겠니? 그녀는 한 소녀의 뼈면한 새빨간 흉터에 손을 대어보고 물었다. 아직도 아프냐? 조금 아파요. 왜 그렇게 되었니? 그 애는 머리를 숙였다. 저의 마님이 담뱃불로 여기를 지졌어요. 뭐? 왜? 전 마님 밑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소녀는 한 손으로 우시부인의 손을 잡으며 청하였다.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신부 아버지가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신다더니 그만 돌아가셨어요. 언니들은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언니들의 이름을 먼저 듣자. 그러면 내 이름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알 수 있을 테니? 그러자 그들은 각기 자기들의 이름을 대었다. 그것들은 모두 안드레가 지어준 것이었다. 이런 것이 비교적 나이를 먹은 소녀들에게 안드레가 지어준 이름들이었다. 나이가 아직 어린 소녀들에게는 고양이 새끼, 메세, 장미꽃잎, 도토리, 은, 금 등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었다. 너희들은 모두 형제냐? 우시부인은 미소를 띄고 물었다. 우리는 모두가 형제예요. 스무 명의 아이들은 일제히 외쳤다. 참 그렇겠구나. 내가 몰라보았다. 뺨에 흉이 나 있는 소녀가 우시부인의 손을 꼭 쥐며 물었다. 그런데 제 이름은 무엇이지요? 부인은 그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소녀는 귀여웠고 성장하면 미인이 될 얼굴이었다. 부인의 머리에 이름이 떠올랐다. 난 너를 아이메이라고 부르겠다. 아이메이? 소녀는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았다. 이러고 있는 중에 그 정원에는 어느덧 구경꾼들이 삥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아주 딴 사람이 되어버린 우시부인을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문관에서 기다리는 수시양은 참다 못해 뛰어들어왔고 그 뒤에 그녀의 한여가 따랐다. 우시부인은 텐마루 기둥 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두 여인의 눈은 마주쳤다. 너도 보다시피 나에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생겼다. 우시부인은 미소를 띄고 수시양에게 말을 걸었다. 우선 이 애들이 자고 놀 것을 정해놓고 이야기하자. 우리 세 아이들을 어디에 세울까? 하고 우시부인은 쾌활한 여자로 물어보았다. 형님 적선하시는 일이시거든 이 집의 사랑을 저 애들의 집으로 작정합시다 그려. 하고 한나이 먹은 과부 친척이 제의하였다. 우시부인은 그 과부의 말을 대뜸 받아들였다. 아우는 참 잘 생각했어. 정말 우리 사당보다 더 적당한 것은 없을 거야. 놀기 좋은 안들이 있고 연못도 있고 샘물도 있으니까 조상의 신들도 이젠 할 일이 좀 생기겠군. 우시부인이 남편 처소의 중문을 들어서자 우시가 긴 참대 파이프의 노트 꼭지로 모란 꽃밭의 흙을 쑤시고 있었다. 그는 전보다 수척해 보였고 그의 황갈색 미끈미끈한 살가죽은 탄력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래서야 담뱃대를 쓸 수 있겠어요? 그녀는 친절하게 말하였다. 모란의 뿌리가 단단히 박혀 있는지 보고 있는 중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썩지는 않았는지. 이 화단은 물이 잘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팽모를 나든 해 내가 납작납작한 돌을 깔아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난초를 내다볼 수 있도록 이 화단을 높이기도 했고요. 당신은 다 기억하고 있군. 밖에 앉을까? 안으로 들어갈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지 바람이 쌀쌀하잖소. 부인은 우시에 대하여 조금 더 거북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을 의식하고 놀랐다. 그녀는 안드레에 대하여 품고 있는 자기의 심정을 남편에게는 영원히 비밀로 붙여야 했다. 만약 부인이 서양 사람이요, 신부요, 또 죽은 사람을 사모하고 있다는 말을 우시에게 한다면 필시 부인을 정신없는 여자라고 생각할 것이었다. 부인은 남편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다. 햇볕이 열린 문으로부터 타일 위에 네모난 양지를 만들고 있었다. 부인의 우시에 대한 감정은 조금 전과 다름이 없었다. 그녀의 가슴에 우시에 대한 동정심으로 뭉클해졌다. 그녀는 이제 끝 남편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에게 사랑을 바쳐야겠다는 결심을 순간적으로 해보았다. 방금 저는 수샹이라는 여자하고 이야기하고 오는 길이에요. 우시는 파이프를 만지기 시작했다. 부인은 뛰어난 직관력으로서 우시가 사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당신은 그 수샹이라는 여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세요. 부인의 말소리가 매우 공손하였으므로 우시는 책상 건너편의 부인을 바라보았다. 일종의 수채심이 그의 눈에 어리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어떻게 볼는지 나는 알고 있어. 물론 그 여자는 어느 모로 보나 보잘것 없지. 나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요. 그렇지만 난 그 여자에 대하여 깊이 동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요. 그 여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좋은 기회를 가져 본 일이 없었어. 그 여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가 막혀. 어떻게 살아왔답니까? 우시의 집안은 그때 쥐죽은 듯 고요하였으므로 두 사람만이 사는 것 같았다. 벽은 도텁고 앞들은 옆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넓은 방 안에는 무거운 책상과 의자가 수백 년을 두고 그곳에 놓여 있었고 그들 두 인간은 굉장히 큰 지붕을 받들고 있는 커다란 대들보 밑에서 대대로 내려온 자손 중의 단 두 사람인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 새로운 사태가 일어나고 있었으니 지금까지 내려오던 생활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었다. 하기는 그 여자가 이렇다 할 쓸모가 있다는 것도 아니지만 우시는 변명하듯이 말을 이었다. 그래도 그 여자가 당신의 마음에 든 것을 보면 어딘가 쓸모가 있는 게지요. 부인은 이상한 온화성을 지닌 채 말했다. 우시는 그것이 참으로 놀라웠다. 어디 몸이 편지 않소? 목소리가 이전보다 약하게 들리는데 내 목소리가 어디 지금보다 강한 때가 있어요? 어서 당신이 사랑하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좀 더 하세요. 우시는 머뭇거렸다.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지 않는지 나도 잘 모르겠소. 나의 당신에 대한 감정을 그 여자에 대해서는 도무지 가질 수가 없단 말이오. 나는 당신을 보는 것 같이 그 여자를 높이 볼 수는 없어. 또 그 여자를 칭찬할 수도 없고 그 여자와 무엇을 토론할 수도 없고. 우시는 부인의 표정이 보통 때보다 온화하고 두 눈이 사기를 오히려 도와주리는 듯한 것을 보고 안심이 되었다. 더 이야기할까? 어서 하세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당신을 만족시켜 주던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이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는지 알려드릴 수 있을 테니. 당신은 그걸 왜 자꾸 알고 싶어하오? 내가 주밍을 드린 것은 당신에 대해서 내 실책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당신이 나를 생각해서 그런 것인데 우시는 은근히 말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너무 내 마음대로 일을 했어요. 부인은 더욱 고분고분하게 낮은 소리로 말했다. 부인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자기의 과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러므로 우시는 매우 감동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그 여자가 나를 만족시키는가 물었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여자는 언제나 내 마음을 든든하고 편안하게 해준단 말이야. 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었다면 들었지? 든든하게 해드려요? 그 여자는 몸집도 작고 아는 것도 없고 또 약해. 이렇게 말하고 우시는 입가에 고요하고도 깊은 미소를 띄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여자를 돌보아 주지를 못했단 말이오. 정말 그 여자는 아직 어리고 집도 없거니와 누구 하나 사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 끝으로 보기에는 단순하고 평범하지만 마음씨는 아주 고운 여자여. 당신도 하다시피 그 여자는 교양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인정이 많아. 그런 여자를 잘 인도해 줘야 하는 거요. 부인은 이 말을 듣고 적지 않게 놀랐다. 우시는 자신이 필요한 것이라든가 욕구 이외의 것은 입 밖에 내본 일이 없는 사람이었다. 당신은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시는군요. 부인의 목소리는 찬탄하는 소리였다. 그러므로 우시는 자랑스럽게 그러나 억제하며 대답하였다.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한 것이 사랑이라면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도 좋소. 두 사람이 이렇게 친근감을 느꼈던 적은 여지껏 없던 일이었다. 부인은 우시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는 줄은 지금까지 몰랐다. 그도 딴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을 의식한 부인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자기에게 사랑을 깨우쳐 준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지만 무지하고 속되고 야비한 화류계의 여자 수샹이 그녀가 안드레에게서 얻은 것과 같은 어떤 힘을 우시에게 주었다는 사실은 기적으로밖에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당신은 노여워하지 않소. 부인에게 돌리는 그의 얼굴은 조심스럽고 단언하는 표정이었다. 난 기뻐요. 두 사람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에 비치는 햇살 가운데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부인의 온정이 우시에게로 맹맹히 넘쳐 흘렸고 우시의 온정도 이에 호응하였다. 우시는 부인의 손을 잡았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부인은 우시에게 자기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들을 친근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신부나 매춘부나 사랑의 기적은 마찬가지다. 그 기적은 부인에게 있어서는 비밀의 집안에서 그리고 우시에게는 청노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모두 딴 사람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우시에게 이 기적을 도저히 이해시킬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다만 우시가 그 기적을 완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세상에 당신 같은 여사는 둘도 없어. 없을런지도 모르지요. 부인은 이렇게 동의하며 우시가 잡고 있는 자기의 손을 살짝 빼내었다. 바로 이때 이잉이 그들이 있는 것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보통 때의 버릇에 따라 이잉은 우선 문틈으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들여다보았다. 그때 이잉은 우시와 부인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눈이 둥그레졌으나 다음 순간 기뻐했다. 이것은 분명 두 사람이 화해한 것을 의미하고 또 청노에서 온 여자가 쫓겨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잉은 한 그릇 물러서서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나서 앞으로 나타나 급한 소식을 전하였다. 마님, 한 남자가 지금 대문관에 달려와서 강시댁 마님이 상고 중이신데 몹시 편치 않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마님을 곧 좀 모셔오시란다고 저하더구만요. 애구머니, 큰일 났군. 어떻게 편치 않으시다지? 애가 나오길 싫어한대요. 자궁에서 영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는군요. 그럼 곧 가야겠다. 부인은 재빨리 걸어나가다가 잠깐 발을 멈춰 우시에게 말했다. 그리고 여보,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을 놓으세요. 그 젊은 여자를 조용히 당신 방으로 보내드리리다.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내가 집안 사람들에게 잘 일러두지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추우밍은 내보내도록 합시다. 아니, 그 사람은 두도록 하겠소. 그 사람은 아주 착하기도 하려니와 또 지금 내보낸다면 어디로 가겠소. 그 여자를 이 집에서 내보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내가 다녀와서 결정 짓도록 하시오. 그럼 그 갈보는 이 집에서 살게 됩니까? 잉이 울먹이며 물었다. 그 여자는 이젠 천한 여자가 아니다. 부인은 엄격하게 말했다. 우리 가장 어른이 택하신 여자야. 이마를 남기고 부인은 급히 밖으로 나와 곧 가마에 올라앉았다. 제 10장 강시집은 혼란에 빠져있었다. 우시부인은 주위에서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바깥의 또래서 가마를 내렸다. 나이 많은 하인이 우시부인을 보고 달려와서는 어서 안체로 들어오시라고 하며 앞장을 서서 안내하였다. 우시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모두가 소리를 낮추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시부인의 지혜는 그들에게도 알려져 있어 믿음직하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우시댁마님은 책을 많이 읽으셨다오 하고 한 여편네가 딴 여편네에게 속삭였다. 우시부인이 강시부인 방으로 들어가사 마구 쏟은 피비린나가 코를 질렀다. 강시부인이 누워있는 침대 곁에는 등잔뿌리 얼은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한 노파가 허리를 굽히고 강시부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두 한여가 가까이 있었는데 하나는 강시부인의 발 곁에 또 하나는 머리맡에 서있었다. 우시부인은 그 머리맡에 서있는 한여 곁으로 가서 죽은 사람처럼 변해버린 강시부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메이젠! 우시부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강시부인은 조금씩 눈을 떴다. 아이, 레니요? 그녀는 힘없이 속삭였다. 아니, 레니 왔구만. 아이고. 그녀의 얼굴에는 가련할 만큼 주름살이 잡혔다. 난 아무래도 죽겠어. 아이고. 우시부인은 그녀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보았다. 맥이 희미하게 놀았다. 그러나 강시부인에게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애를 자꾸 당기려고만 하지 마시오. 우시부인은 늙은 산파에게 일렀다. 노파는 얼굴을 들어 쳐다보며 소리질렀다. 옥동자가 나올 텐데 그루. 산모하고 나하고만 남겨두고 다 나가시오. 하고 우시부인은 명령했다. 노파와 두 하녀는 우시부인을 노려보았다. 당신이 그럼 책임을 지겠단 말이오? 늙은 산파는 이렇게 외치고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내가 책임을 지겠소. 하고는 그들이 나갈 때까지 우두커니 서서 기다렸다. 고요한 가운데 그녀는 강시부인의 얼굴을 굽어보았다. 메이젠, 내 말이 들리우? 강시부인은 감았던 눈을 가까스로 떴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였으나 두 눈엔 아직도 의식이 살아있었다. 우시부인은 말을 이었다. 내가 가서 메이젠이 자실 고깃국을 가져올 테니 그것을 자시고 좀 쉬어. 그러면 힘이 날 테니. 힘이 나거든 애를 낳도록 하지. 내가 하면 쉬울 테니까. 강시부인의 눈두덩이가 한 번 떨렸다. 그녀의 입술에는 미소가 어렸다. 우시부인은 이불을 덮어주고 안방으로 도로 나왔다. 산파는 화를 내고 가버렸으나 한여들은 거기에 남아 강시에게 차를 부어주고 부채질을 해주며 어서 가서 쉬시라고 애걸하다시피 하였다. 그들은 우시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리를 빚게 앉았다. 우시부인은 잠자코 다가가 강시에게 일렀다.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살 것 같소? 강시는 근심스럽게 물었다. 도와주시기만 하면 말씀만 하시오 그려 도와드리다 뿐이겠소? 조용히 하세요. 우시부인은 강시가 더 말하지 못하게 말문을 맞고 한여에게 말하였다. 고깃국을 잘 만든 것이 있겠지? 그것을 갖다다오. 암소고깃국도 있고 닭고기국도 있고 또 특별히 만든 생선국도 있는데요. 그럼 생선국에다가 노란 설탕가루 두 숟가락을 넣고 데워서 가서 오느라. 우시부인은 다시 강시를 보며 말하였다. 사동께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한여를 보내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나야 어디 거북살스러워서 들어가겠소? 강시는 난처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래도 들어가셔야 해요. 우시부인은 다시 강시부인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다시 한 번 강시부인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보았다. 맥박은 약하게 뛰었지만 조금 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았다. 우시부인은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자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오는 강시의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두 손에 뜨거운 생선국 그릇을 들고 있었다. 우시부인은 그 생선국을 주전자에 쏟아붓고는 누워있는 사람 곁으로 다가갔다. 메이젠, 그저 목으로 넘기기만 하면 돼. 우시부인은 그 국이 너무 뜨겁진 않은가 하고 입술에 대어보고 조전자의 조둥이를 강시부인의 입술에 갖다 대고 한두 방울씩 떨어뜨렸다. 강시부인은 눈을 감은 채 대여섯 번이나 그것을 받아 삼켰다. 우시부인은 강시에게 말을 붙이지 않았다. 그저 서서 자기가 하는 것을 보게만 하였다. 우시부인은 차주전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 공단 저고리의 소매를 걷어올리고 의자에 걸려있던 손수건을 허리에 메었다. 강시는 더욱 공포에 쌓인 눈으로 우시부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난 여기 들어오지 않았어야 할 것인데. 강시는 입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랑곳하지 않고 우시부인은 강시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였다. 강시는 매우 두려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다가섰다. 그는 여러 아이를 가져보았지만 이번같이 말썽을 부리는 애는 처음이었다. 여태까지는 그가 내버려 두어도 그의 부인은 아주 쉽게 분만하였던 것이다. 우시부인은 이불을 젖혀주며 그녀의 친구를 굽어보고 똑똑히 말하였다. 매이젠 걱정말고 가만히 몸을 쉬고 있어 내가 애를 쉬 내어줄 테니. 우시부인이 이렇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자기의 아픈 살에 손을 대자 강시부인은 아이고 하고 소리를 내었다. 강시는 두 손으로 자기 입을 탁 막으며 외면을 했다. 이 손을 붙잡고 힘을 넣어주세요. 강시는 우시부인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우시부인의 큰 눈이 위력을 가지고 자기를 쏘아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 그릇 나서서 그의 아내의 두 손을 잡았다. 남편의 손이 닿자 강시부인은 눈을 뜨고 숨찬 소리로 외쳤다. 아니 애 아버지 아니요. 강시부인이 남편을 의식하는 순간 우시부인은 가날프지만 힘있는 그의 손을 살짝 넣어 태아를 잡았다. 강시부인은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아악! 강시는 땀을 진 땅 흘렸다. 그는 아이고 하면서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그저 애 어머니가 살기만 한다면 그는 이빨 소리로 외쳤다. 난 맹세하오 맹세해. 뭘 맹세하오? 아이 아버지 난 기뻐요. 당신의 사식을 애구머니. 강시부인은 헐떡거리며 말했다. 당신이 없으면 자식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당신이 죽으면 나도 목을 멜태야. 하고 강시는 소리 질렀다. 땀이 그의 얼굴에 퍼부은 듯 흘러내렸다. 그럼 당신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려. 강시부인의 소리는 너무나 작고 또 숨결이 갇았다. 일순간 우시부인은 자기가 장담한 이 일이 은근히 걱정되었다. 진정이오 진정이야. 제발 죽지 마오. 하고 강시는 소리 질렀다. 이순간 우시부인은 강시부인의 몸에서 아이를 꺼냈다. 피가 쏟아서 나왔다. 우시부인은 산파가 침대 옆에 두고 간 두아줌의 소음으로 출혈을 막았다. 강시는 아직도 그의 아내의 손을 움켜잡고 있었다. 이젠 끝났소. 강시는 입속말로 물었다. 다 끝났어요. 우시부인이 대답했다. 애는 강시부인이 중얼거렸다. 우시부인은 허리에 찼던 손수건을 빼내어 그것으로 작은 핏덩이를 쐈다. 애는 죽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하였다. 그렇지만 두 분에게 이 아이는 없어도 괜찮아요. 암 소용없고 말고 애 어머니 제발 다시는 아이를 가지지 마시오. 난 아예 안 낳기로 작정했어. 아예. 하고 강시는 찌거렸다. 말씀하지 마세요. 우시부인은 엄숙하게 말하였다. 지키지 못할 맹세는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우시부인은 주전자에 손을 대어보았다. 그것은 아직도 뜨거웠다. 그녀는 주전자 주둥이를 강시부인의 입술에 갖다대며 마시게 했다. 그녀의 맥은 조금 전보다 더욱 강하게 뛰었다. 우시부인은 강시에게 부인의 손을 놓아주라고 손짓하였다. 이젠 좀 자야 해요. 내가 곁에 앉아 있을 테니 사돈께서는 이 아이를 내다묻도록 이러시지요. 우시부인은 헝급으로 쌓은 죽은 아이를 강시에게 넘겨주었다. 그 죽은 애를 사돈께서 아마 부인에게 하신 말의 증거로 삼으세요. 사돈의 팔에 놓인 그 아이의 무게를 언제까지나 잊지 마시고 그 아이는 엄마를 살리고 저는 죽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명심하고 말고요. 사돈께 맹세하리다. 지키지 못할 맹세는 아예 하지 마세요. 온종일 그리고 그날 밤이 새도록 우시부인은 그곳에 앉아있었다. 한여들이 음식과 더운 차를 가져왔으나 우시부인은 그들이 방문 앞에까지밖에 오지 못하게 하였다. 강시는 이방으로 들어와서 우시부인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혼수상태에 빠진 그의 아내를 돌여다보았다. 강시부인은 우시부인이 떠 넣어주는 더운 고깃국을 받아 삼키며 눈을 떠보지는 않았다. 우시부인은 그 고깃국에 지혈제 약초와 해독제의 가루약을 넣어 다르게 하였었다. 이 처방은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것이지만 그가 읽은 고서에서 얻은 비방이었다. 앵과 리니가 친정어머니를 보러 왔으나 그들마저 이 방에 들이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우시부인은 강시부인의 맥을 짚어보고 안심하면서 그 방에서 나왔다. 문 밖에는 강시가 아직도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동안 세수도 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모든 체면, 예의, 허식을 버렸다. 그는 고달프고 두렵고 힘이 소모될 대로 소모되어 꿈임없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갔다. 우시부인은 그를 측은히 여기며 의자에 앉았다. 우리 애 어머니가 살아난 것은 사돈댁 덕분이오. 강시는 고개를 숙인 채 말하였다. 정말 다시는 이런 위험한 일은 하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우시부인은 조용히 말했다. 난 정말이지 다시는 아예. 강시는 중얼거렸다. 이튿날 잉이 주밍의 작은 계집애를 안고 우시부인에게 왔다. 우시부인은 아기에게서 문득 정겨움을 느꼈다. 이 아기는 낯선 사람인 주밍을 우시집과 연결시킨 존재인 것이다. 전에는 모든 것이 귀찮게만 생각되었으나 이제는 아무런 부담도 귀찮음도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안드레의 의사를 따라 자기가 이 모녀를 돌보아 주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하였다. 주밍은 어디 있어? 그 사람은 부엌일과 정원을 돌보기에 바쁘지요. 요새 그 사람은 행복한 것 같이 보여? 행복할 리가 있겠어요? 그 사람은 이 집에서 내보내어야 해요. 글쎄 집안 사람들은 보는 사람마다 얼굴을 찡그리니 불행이 아니에요. 또 그 애는 유모의 젖을 어떻게나 빨아대는지 저 직업만 모자라서 다른 애들이 빨지를 못해 막 야단이지 않겠어요? 이에 어머니를 좀 불러줘. 이때는 우시부인이 강시부인 집에 다녀온 다음날 아침이었다. 그녀는 일어나서 곧 사람을 보며 강시부인의 용태가 어떤가 물어보았더니 좋은 소식이 왔다. 강시부인은 밤새도록 잘 잤으며 새벽역에는 흰죽에 노란 설탕을 쳐서 한 그릇이나 먹었다는 것이다. 상처의 출혈도 없이 지금도 잠이 들었다고. 잠시 후 찬바람을 맞기 위하여 닫혀진 중문을 반점 열고 주밍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 여자는 회색빛의 싸늘한 이 아침의 한 부분같이 보였다. 창백한 얼굴은 생기를 잃은 채 입술은 파르스름하고 부어른 눈두덩은 까만 눈을 무겁게 덮고 있었다. 자네 이 아이 좀 보게 제 손을 잃어버리고는 자꾸 자꾸는 또 잃어버리고 하는 거야. 어찌나 무서운지. 주밍은 요람 곁으로 와서 내려다보았다. 이때 우시부인은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주밍은 자기에게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듯 무표정하게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을 뿐이었다. 이 아이는 자네 아일세. 사랑스럽지 않나? 우시부인이 물었다. 그래도 내 아이같이 생각되지 않는걸요. 그래도 자네가 낳지 않았나. 전 이런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두 여자는 침묵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만을 들여다보았다. 우시부인이 소용히 앉아있는 동안 마음속의 사랑은 그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안드레가 자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옛날 젊은 어머니와 이름 모를 아버지 사이에 한 어린애가 낳았는데 그 아이의 주위에는 찬란한 광채가 났으므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그 아이를 사랑으로 인하여 난 아이라고 해서 신으로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는 어째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녀는 이렇게 안드레에게 물었다. 그 어머니가 그 이름을 아무에게도 일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안드레는 대답했다. 그럼 누가 그 모자를 돌봐주고 벌어먹였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모자를 숭배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들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답니다. 어린아이는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요? 그는 젊어서 죽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안드레가 해준 이야기를 되새겨볼 때 아버지인 우시를 주밍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지언정 어째서 자기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 의문이었다. 주밍에게 혹 사랑하는 딴 남자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주밍이 우시를 사랑하지 않고 그 아이에게 조차도 정을 줄 수 없는 일이 이해될 것 같기도 했다. 자네는 누구를 사모하고 있나? 우시부인은 문득 이렇게 물었다. 그녀는 젊은 여자가 갑자기 낯을 불키는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주밍의 작은 귀까지도 새빨게 썼다. 전 아무도 사모하고 있지 않아요. 주밍이 완고하게 잘라 말했다. 내가 어떻게 자네 말을 믿을 수 있겠나? 자네의 뺨과 귀가 벌써 다 일러주고 있는데 그것을 입 밖에 내기가 두려워서 그러는가? 자네가 이 아이를 귀여워하지 않는 것을 보니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정이 가지 않는 것이 분명해. 그건 할 수 없어. 사랑이라는 것은 강요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내가 어찌 자네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걸 나무라겠나? 나는 내가 한 일이 잘못인 줄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내가 자네를 이 집에 데려왔을 당시엔 나 자신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을 때야. 난 남녀라는 것이 짐승의 수놈 암놈이 짝지어지듯 짝지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었단 말이야. 그렇지만 지금 나는 남녀가 짐승같이 짝지어지면 그들은 서로 미워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어.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라서 몸이 닿지 않더라도 영혼으로 맺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 인간은 죽은 사람과도 사랑할 수가 있어. 사랑을 맺어주는 것은 몸이 아니란 말이야. 우시부인의 말이라면 언제나 알아듣기 쉽고 실제적이었는데 이 말은 그야말로 이상 야릇하게 들려왔다. 주명은 마치 유령이나 보듯이 부인을 멀거니 바라볼 뿐이었다. 자, 자네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대어봐. 우시부인은 다그치듯이 물었다. 전 부끄러워서 죽겠어요. 자네가 부끄러워 죽게 만들지는 않을게. 부인이 다정스럽게 권고하자 주명은 주저하면서도 몇 마디 말했다. 형님이 저를 늙은 사람의 소실로 시집 보내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서 그녀는 말을 끊었다. 그러면 자네에게 딴 남자가 있었단 말이지. 우시부인은 한층 주명이 할 말을 도와주었다. 그러자 주명은 머리를 끄덕였다. 그 남자는 이 집에 살고 있는가? 주명은 다시금 머리를 끄덕였다. 그인은 내 아들 중에 한 사람인가? 그러자 주명은 우시부인을 쳐다보고 울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팽모로구나. 주명은 말없이 울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우시부인은 스스로 놀랐다. 이것이 모두 사랑을 무시한 나의 어리석음의 결과로구나. 이젠 그만 울어두어. 이것은 모두 내 죄야. 내가 어떻게 했어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그렇지만 당장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군. 주명은 무릎을 꿇고 말 위에 이마를 조아리면서 중얼거렸다. 전 부끄러워서 죽겠다고 말씀드렸으니 어서 죽여주십시오. 저 같은 년은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살아서 소용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야. 우시부인은 주명을 일으켰다. 자네가 모든 것을 말해 주어서 난 기쁘게 생각하네. 하여튼 참을성 있게 이 집에서 좀 기다려주게. 그러면 나에게 어떤 좋은 생각이 떠올라 자네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동안은 내가 데려온 그 아이들의 뒤를 좀 봐주면 정말 고맙겠네. 그 아이들은 이 집에 있는데 난 그 아이들을 돌봐줄 시간이 넉넉지 못해서. 주어온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자 주명은 눈물을 닦았다. 형님 제가 못할 리가 있어요. 아이들은 나의 처지나 다름없으니까요. 주명은 요람에서 아이를 들어올리며 말하였다.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요. 이 아이도 어버이 없는 주운 아이인걸요. 제 어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 그러지 않겠어요? 불쌍한 년 같으니. 우시부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주명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기다리는 게 최선일 것만 같았다. 우시부인의 가게에는 적당한 자리를 잡지 못한 무질서한 두 인간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루란과 린이 두 사람의 문제였다. 우시부인은 그들과 이야기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그녀는 우선 두 며느리 가운데서 나이가 위인 루란과 이야기하려고 하였다. 저모와 팽모가 이 집을 떠난 지 여러 달이 지난 동안 그녀는 두 며느리와 제대로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었다. 두 아들은 모두 건실하였으므로 정기적으로 편지를 보내왔다. 아들들에게서 온 편지는 우시부인이 먼저 읽고 깊이 생각한 후에 비로소 우시에게로 넘겼다. 우시가 읽은 다음에는 마다들인 양모에게로 돌렸다. 양모는 장차 가장이 될 날의 준비로서 토지와 가게의 일을 거의 전부 맡아보게 되었는데 그는 편지를 읽고 나서는 반드시 기록해둘 것을 잊지 않았다. 우시부인은 두 아들의 편지를 읽고 나서 그들이 삐뚤어 나가고 있음을 확연히 알 수가 있었다. 팽모는 그의 편지에 쓰기를 전쟁 때문에 바닷길이 완전히 막히기 직전에 큰 기순을 타고 초랑하였으며 그 후 무사히 바다를 건너 미국에 안착하였다는 것이었다. 팽모는 안드레가 시작해준 학문을 계속하였다. 부인은 팽모가 배우는 학문이 종교와 관계가 없는 것을 알고 일단은 안심하였다. 그가 하는 학문은 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인간과 관련된 것뿐이었다. 한편 쩌모는 수도 남경으로 가서 우시집의 재산과 세력을 힘입어 좋은 취직자리를 잡았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시도 부인도 놀라지 않았다. 우시가 문이 다른 집안까지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였던 것이다. 쩌모는 자기에게 어떻게 그런 행운이 닥쳐왔는가에 대하여 편지에 써서 보내왔었다. 전쟁의 형편에 따라서는 정부가 남경으로부터 내륙의 깊숙한 곳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정부는 그곳의 상류 시민과 인류 가문에 의지하는 바가 클 것이었다. 그런데 우시 가문은 이 지역에서도 제일 크고 가장 오랜 가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쩌모에게 우선권이 부여되었으며 따라서 다른 경쟁자의 질투와 시기와 심지어 악의까지도 참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그는 젊고 의지가 굳었으므로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차분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시부인은 쩌모를 이해할 수 없었으나 백모는 이해할 수 있었다. 백모의 편지에는 모든 것을 흉금없이 털어놓는 진실됨이 있었다. 그는 성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드레오의 영혼이 그에게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쩌모는 제정신을 잃은 것 같이 보였다. 무엇 때문에 정신을 잃었는지 우시부인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쩌모의 문제는 그해 일본군의 동해안 침략의 급보로 말미암아 심각해졌다. 우시부인은 이 소문을 접하고서 보통 때는 잘 읽지도 않는 신문을 사오게 하였다. 신문을 보니 그것은 이 나라의 역사상 아주 평범한 일에 지나지 않았다. 수천, 수백 년 동안에 이 나라는 외국인에 의해 그러한 침략을 여러 번 받아왔지만 아직도 중국의 역사는 건재했다. 더욱이 수백 년 동안 우시 가문이 존속되어 온 사천성 내륙까지 적이 쳐들어올리는 만무하다고 생각되었다. 우시부인은 다른 많은 가문들이 새 시대에 초종하여 해안으로 밀려나간 데 반해 이 가문을 이곳에 굳이 지켜온 조상에 대하여 깊이 감사했다. 그 옛날부터 우시 가문은 그 오랜 토지에 의거해왔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었다. 일본의 공격이 또 있을 거라고는 하지만 그 표적이 우시의 가문일 리는 없었다. 부인은 자기의 가문에 대해서 완전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러나 급격한 적군의 공세는 정세를 급전시켰다. 정부가 내륙 깊이 중경으로 이전되었고 저 모난 중경으로 정부를 따라갔다. 그는 어느 이른 가을날 열흘쯤 머물 예정으로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편지를 보내왔다. 부인은 곧 로란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하였다. 그녀는 곧 이익을 보내어 며느리를 불러오게 하였다. 로라는 조용히 정원을 걸어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자기가 상하이에서 가져온 단단한 가죽 구두를 벗고 헝급으로 창을 댄 비로드 신을 신고 있었다. 우시부인은 며느리의 조용한 발사국 소리에 깜짝 놀랐다. 넌 참 조용히도 걷는다. 그녀는 며느리의 인사를 받고 나서 칭찬의 말을 하였다. 어머니 전 가죽 구두를 넣어두었습니다. 하고 로라는 대답했다. 우시부인은 자기가 마음먹은 말을 곧 꺼내지 않았다. 이 몇 주일 동안 난 상하이에 있는 너의 친정댁이 어찌 되었는지 궁금해서 너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너의 친정댁은 어디로 피난 갔으니? 홍콩으로 피난 갔어요. 아 참 먼 길이로군. 그렇게 먼 길도 아닙니다. 전 홍콩도 안심이 안 된다고 친정아버님께 편지를 하였어요. 그럼 너는 일본군이 그렇게 멀리까지 점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우시부인은 약간 놀라서 물었다. 이번 전쟁은 장기전이 될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우시부인은 더욱 놀라웠다. 네, 준비기간이 길었으니까요. 로라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너 그 문제를 나에게 좀 설명해다오. 며느리가 자신 있게 말하는 태도에 흥미를 느낀 우시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로라는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일본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자기 나라가 침략을 받을까봐 두려워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나무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칭기스칸이 우리나라를 증복했을 때에도 일본 사람들은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서반, 화란, 불란서의 침략자들까지도 와서 각각 나무나라를 증복하였습니다. 그 다음엔 영국이 인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욕심하는 서양인들에게 여러 차례나 침략당할 뻔하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저희들만 남겨둘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도 일어나서 나무나라 땅과 백성들을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들에게는 진리적으로 매우 가깝다는 말씀이에요. 젊은 여자의 입에서 나온 침략 이야기에 우시부인은 여간 놀라지 않았다. 안드레도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은 없었던 것이다. 너는 어디서 그런 지식을 얻었니? 그이가 매주일 편지해 주십니다. 하고 룰란은 대답하였다. 우시부인은 마음이 놓였다. 그럼 너희 둘이는 화해했구나. 룰란의 얼굴이 붉어졌다. 본래 룰란의 얼굴은 앵두 같은 입술을 빼고는 파르스름하였으므로 얼굴이 붉어지면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이하고 저는 떨어져 있을 땐 신통이도 의견이 일치해요. 그렇지만 그이가 돌아오시면 아마 또 싸우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그이에게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이도 그것을 알고 있고요. 하고 룰란은 말하는 것이었다.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너희 스스로가 그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니? 너희 둘이서 누가 먼저 말다툼을 시작하냐? 너냐 쩌모냐? 우시부인은 한 번 웃고 나서 말했다. 룰란이 아무것도 숨기려고 하지 않는 태도에 그녀는 만족했다. 글쎄 그건 그이도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편지로 누가 말다툼을 시작하든지 상대방은 그것을 제지시키기로 약속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순 없습니다. 전 그이의 성격을 잘 알고 있어요. 그인 마치 여름 하늘의 천둥처럼 벌컥 화를 내시곤 한단 말씀이에요. 그이가 화를 내면 저도 따라서 화가 나곤 하지요. 룰라는 잠시 말을 끊고 양미간을 지푸렸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읽어보려는 듯 했다. 우시부인은 잠자 그 그녀에게 여유를 주었다. 룰라는 말을 이었다. 저에겐 그이의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요. 그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제 몸에서 그것을 수술해내고 싶어요. 아마 그것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점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어떤 것일 게다. 우시부인은 고요하게 말했다. 순간 룰라는 머리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매력 있는 두 눈은 둥그레졌다. 저는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가진 어떤 것을 제거해버리는 편이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것을 보충하는 것보다는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 그것은 저 모에 대한 너의 애정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단다. 내가 만약 너희들의 결혼을 너희 단 두 사람을 위한 결혼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너희 두 사람은 항상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어머니 말씀은 룰라는 말 끝을 흐렸다. 그녀는 여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수줍음이 많은 여자였다. 그렇단 말이다. 첫째로 저 모나 너나 상대방에 대하여 서로 아무런 의무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룰라는 놀라서 시어머니의 말을 가로채웠다. 어머니 그 말씀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할 말씀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데요. 나도 그것을 최근에 알았다. 너는 믿지 않을지 몰라도 난 아직도 늘 배우고 있단다. 부인의 말은 룰란의 가슴을 여지없이 잡아 흔들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노여워할 것을 예측했었고 그것을 받을 각오로 겸손하게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룰란의 마음에는 희망이 움직이고 있었다. 자기가 받은 것은 노여움이 아니라 지혜였던 것과 달기다. 그녀는 비를 기다리는 백한 모양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내 외관의 불안은 항상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서로 간에 무슨 의무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데서 생긴단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부린다면 갈 길은 명백해진다. 남편이 되었건 아내가 되었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밖에는 없는 것이란다. 그럼 자신에 대한 의무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밖에 없어. 내 외관에서는 한쪽이 충분히 만족하면 다른 쪽도 역시 만족하게 되는 것이란다. 우시부인은 잠시 이야기를 중단하고 담배에 불을 붙여 두어 번 빨고 나서 담배불을 조겼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성인의 말씀에도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남편을 위함이 아니라 아내인 자기 자신을 위함이여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를 위함이 아니라 남편인 자신을 위함이니라 한 것 같이 내 외관에 한쪽이 행복할 때만 다른 쪽도 행복할 수 있고 또 이것만이 내 외의 양쪽에게 가능한 행복이란다. 자식을 낳는 것은 내 의무도 아니오 너의 남편의 의무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여자의 공통된 의무란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은 어린애를 낳는 것을 남편에 대한 애정과 혼동한 데 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혼동했기 때문에 쩌모까지도 혼란에 빠뜨린 것이란다. 그러니까 남편이 너에게 자칫하면 화를 내곤 한 것이란다. 어머니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로라는 우시부인의 이야기에 빠져던 듯 하였다. 너하고 쩌모하고는 결혼의 보통 관리에서 벗어났느니라. 너희들은 서로 사랑한 까닭에 결혼까지 한 것이지만 그렇게 결혼하면 부부간의 행복을 누리는 기회가 줄어들 염려가 있다. 너와 쩌모는 자신들의 생각만 했지 자식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우리 민족을 보존해 나가야 할 의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다. 너희들이 자기네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한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자신의 작은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생활을 너희들 자신의 그 작은 일부분에 국한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식의 씨를 뿌리는 것, 씨를 받는 것, 자식을 낳는 것, 먹고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모든 생활을 너희가 가시는 일부분에만 국한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그 일부분은 너무 좁아서 무엇을 많이 넣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곳은 혼잡을 이루고 너희들은 서로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이다. 너희들은 너무 가까이 지내왔다. 여기까지 말하고 우시부인은 그윽한 눈길로 룰란을 보았다. 그러니까 말이다. 너와 쩌모는 떨어져 있는 시간을 좀 가져라. 또 씨를 뿌리는 것이나 씨를 받아 애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인류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해라. 너희들이 낳은 애는 내 자식도 아니요. 쩌모의 자식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자식이란다. 어린애를 낳되 숨쉬고 먹고 자고 그 밖의 다른 모든 기능을 쓰듯이 자연스럽게 낳아라. 자식의 씨를 뿌리는 것이나 받아서 가지는 것은 너희들의 영혼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 너희 남편이 너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과 너에 대한 그의 정열이 얼마나 강한가는 가령 그의 몸이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 것을 너에게 일러주는 것으로서 판단하지 말아라. 너는 또 내 생각을 하여라. 사람의 정력에는 차이가 있는 줄 아니? 그렇지 않단다. 또 여자가 자식을 낳는데도 차이는 없는 거란다. 사람은 누구나 공통점이 있는 거야. 어떤 점에서도 쩌모나 내가 평범한 남자나 여자와 다르다고 상상하지 말아라. 우시부인은 그만 말을 끊었다. 이상한 피로감이 그녀를 엄습해왔다.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니 결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됩니다. 제가 그의와 결혼한 것 같이 아무하고라도 결혼할 수 있는 것 같이 들려요. 루라는 나직한 소리로 말했다. 우시부인은 다시 힘을 얻어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떤 의미로든 내 말이 옳다. 젊고 건강한 여자는 젊고 건강한 남자라면 아무하고도 결혼할 수 있고 또 두 사람이 인생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할 수는 있는 것이란다. 이런 경지에서 볼 때 우리의 구습 결혼은 보존되어도 좋을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 저희들 마음대로 배우자를 고르는 것보다는 나이 먹은 사람이 골라주면 가문을 더 우량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양모와 앵을 생각해 보아라. 그들은 행복하지 않니? 그렇지만 그 애들은 확실히 너나 쩌모가 요구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자식을 낳는 것을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이 알고 있단다. 양모는 착한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 이외에는 이렇다 할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두 사람은 다 그 이상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양모와 앵 같은 사람에게는 어른들이 연분을 맺어주는 것이 제일 좋단다. 그렇지만 우리는 형님하고는 다르잖아요? 로라는 약간 열을 올려 말했다. 아, 물론 다르지. 너희 두 사람은 친구로서의 우정을 가지려 하고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결혼 생활에 대하여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혼이란 그런 지나친 요구를 성취할 수 있게 꾸며진 것은 아니란다. 그럼 저희들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 생활을 했어야 했나요? 로라는 자기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물었다. 글쎄, 아마 그것도 힘들걸. 너희들은 남자여, 여자여 불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시 부인은 말하면서도 자기가 한 말이 놀랐다. 부인은 잠깐 말을 끊고서 적절한 표현의 말을 찾아내려고 애쓰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너와 쩌모는 다행이라고 하겠다.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짧은 인생 가운데 참된 사랑을 찾기란 그리 쉬운 게 아니란다. 그러니 서로에 대한 분노로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넓어지고 정렬히 사라지게 되면 너는 제일 어뜸가는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으리라. 우시 부인은 갑자기 안들의 생각이 나서 외로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다시는 살아있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괴로움으로 가슴이 아파왔다. 그녀는 눈을 감고 괴로움을 삼켰다. 얼마 후 그녀는 루란이 자기 손을 잡아 그녀의 뺨에 갖다 대고 있는 것을 느꼈고 이어서 그녀의 손바닥에 루란의 뺨이 얹어지는 것을 알았다. 인생은 여자에게 달려있단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인도에 나가야 한단 말이다. 우시 부인이 눈을 떴을 때 그 방은 비어있었다. 로라는 나가버린 것이다. 그날 밤 우시 부인이 침대로 가기 전 잉이 그녀의 옷을 갈아입힐 때 그들 사이엔 긴 침묵이 계속 비었다. 잉도 감히 보통 때같이 찌꺼려 그 침묵을 깨뜨리지 못하였다. 이었고 우시 부인은 입을 열었다. 잉, 내 마님. 잉은 부인의 어깨넘으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때 잉은 관사놀이에 몇 오라기의 흰 털이 나기 시작하는 우시 부인의 길고 매끈한 머리에 손질을 하고 있었다. 부탁할 말이 하나 있어. 무엇인데요? 한 달이 못 되어 내 둘째 아들이 돌아올 텐데. 저도 알고 있어요. 마님 우린 다 알고 있답니다. 부탁할 말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매일 밤 이 일이 끝나면 나의 둘째 며느리에게 가서 나에게 해주듯이 해주라는 거야. 잉은 거울을 향하여 빙그레 웃었다. 그러나 우시 부인은 같이 웃어주지는 않았다. 그녀는 잉의 눈을 피하며 말을 이었다. 잉은 나에게 해주던 일을 하나도 잊어서는 안 돼. 향기로운 목욕탕이며 눈, 코, 입, 귀에 향수를 바르는 것이며 머리에는 향유를 칠하여 곱게 빗길 것이며 이외에도 모든 것을 말이다. 마님, 전 다 알고 있어요. 잉의 목소리는 다정하였다. 그러다가 잉은 손길을 멈추고 물었다. 저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둘째 며느님은 원래 몸치장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럴 리가 없어. 여자는 누구나 그렇지만 그래도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해. 그리고 그 애도 이젠 그걸 알고 있어. 네, 그래요, 마님. 그럼 그렇게 하겠어요. 세 11장 조모가 9월 초에 집으로 돌아온다는 조모가 우시집에 도착했다. 그러나 우시집에서 맞을 차비를 하고 있는 동안 조모는 이미 고향 땅에 발을 딛고 있었다. 조모는 기선을 타고 강으로 오지 않고 이 도시의 남쪽 성밖의 비행기로 착륙하였다. 조모가 고향에 다녀오겠다는 청을 듣고 우시집이 그 지방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조모의 상관은 그에게 정부의 비행기와 비행사를 특별히 내주었던 것이다. 평평한 땅에 조모를 내려놓은 비행사는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은 것을 보고 걱정하였다. 그러자 조모는 웃으며 그에게 말했다. 여기는 바로 내 고향이니까 나 혼자 집을 찾아갈 수 있어. 그러니 걱정 말고 돌아가시오. 비행사는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고 조모는 집으로 향하여 걸어갔다. 길에서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를 보고 인사하고 어떻게 왔는가를 물었다. 그가 난 공중으로 날아왔소 하고 대답하자 그들은 어리벙벙해 하는 것이었다. 아이들과 하는 일 없는 사람들은 조모를 보자 그보다 앞서 우시집으로 달려가 둘째 아드님이 오고 있다고 구함을 질렀다. 우시부인과 루란이 그리고 문지개의 마누라가 뛰어들어와서 전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조모가 성큼 집 안으로 들어선 뒤였다. 그는 자기의 어머니와 함께 있는 아내 루란을 만나게 되자 적지 않게 당황하였다. 오랜 습관을 따르자면 어머니보다 먼저 아내에게 인사를 하여서는 안 되었으므로 조모는 일순간 어색하였다. 그런데 루란이 그의 난처함을 눈치껏 해결해 주는데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루란이 살짝 뒤로 물러감으로써 그에게 시간과 공간의 여유를 주었던 것이다. 너 잘 돌아왔구나. 이것이 우시부인의 첫인사였다. 우시부인은 손을 내밀어 어머니답게 조모의 팔이며 어깨를 어루만졌다. 너는 그 전보다 좀 여윈 것 같지만 확실히 더 튼튼해졌구나. 살이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졌다. 전 몸은 건강해요 어머니. 그렇지만 어찌나 바쁜지 정말 눈이 뱅뱅 돌 지경이었어요. 어머니도 건강해 보이십니다. 제가 떠날 때보다도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루라는 그들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기다리며 서 있었다. 조모는 루란이 그렇게 참을성 있게 서 있는 것을 보고 내심으로 이어간 놀라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어머니가 이번에는 한두 그릇 물러서서 손을 내밀어 루란의 손을 앞으로 잡아당긴 일이었다. 너의 손은 지금까지 정말 훌륭했다. 내 말을 잘 들으려고 애를 썼고 일도 무척 잘했단다. 어머니가 자기의 아내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 조모에게는 무엇보다도 기뻤다. 강한 어머니를 가진 아들은 모두 그런 것이지만 조모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어머니가 칭찬을 해 주었으면 하고 늘 원했었다. 우시부인은 과거에 한 번도 루란을 칭찬한 일이 없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또한 조모가 루란에 대하여 염증을 낸 원인의 하나였었다. 우시부인은 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눈치채었다. 그녀는 아들의 잘생긴 얼굴과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와 광채나는 두 눈에서 그의 기쁨을 엿볼 수 있었다. 조모는 어머니 앞에서 체면을 차리기 위해 루란에게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 아, 그동안 잘 있었소? 네, 덕태계. 당신은요? 이것이 그들이 교환한 첫인사였지만 그들의 눈은 그 이상을 말하고 있었다. 아내의 눈과 마주치자 조모는 순간적으로 그녀의 전신을 훑어보았다. 그녀가 입고 있는 몸에 꼭 맞는 붉은 의상은 파르스름한 얼굴에 황금색을 어리게 하여 그녀를 더욱 아름답게 했다. 조모는 아내에게서 눈길을 떼어 그의 어머니를 보았다. 그리고 얼굴을 붉히며 말을 더듬었다. 어머니, 그동안 저의 처를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저의 체에게 하고는 말끝을 흘렸다. 우시부인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대답했다. 조모, 난 내가 아내를 잘 택한 줄도 안다. 우시부인은 루란의 두 눈에 눈물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형용할 수 없는 애정에 사로잡혔다. 젊은 남녀란 그들이 과감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나이 든 사람들이 가르쳐 주고 시인해 주는 것이 지극히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새삼설에 깨닫는 것이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친절히 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을 낳아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안드레는 말한 적이 있었다. 우시부인은 그날 팽모가 늦게 왔다고 해서 그에게 화를 내었으므로 안드레의 그 말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나 역시 낳아달라고 부탁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하고 그때 우시부인은 말대꾸를 하였다. 안드레는 그의 커다랗고 깊숙한 눈으로 우시부인을 물끄러움이 보았다. 그리고 안드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인이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생시켜도 좋다는 건 이유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했다. 우시부인은 화나는 것을 꿀꺽 삼키고 잠자 그 그 말을 받아들였다. 안드레는 부인에 대한 책망을 피하기 위하여 일반 론으로 화세를 돌려 명상하는 듯 말을 이었다. 그리고 만일 고생이 우리같이 강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고생을 덜어주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고생이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생을 이 세상에서 쫓아내려는 결심을 더 한층 굳게 하기 위하여 고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그 쓰라림을 스스로 겪어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시부인은 안드레의 이러한 말을 떠올리며 이 두 사람을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우시부인은 롤란의 손과 쩌모의 손을 잡고 그 두 손을 서로 꼭 쥐어주었다. 나에 대한 인사는 이만하면 되었으니 이제 너의 철을 데리고 가거라. 거기서 한 반 시간 동안 같이 있다가 아버님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해라. 하고 우시부인은 일났다. 우시부인은 그들이 손을 잡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미소를 띄었다. 그로부터 열흘 동안 우시 집안은 잔치 분위기로 벅석거렸다. 멀리 사는 친척까지도 모여들어 전쟁의 새로운 국명과 수도를 내륙이 비중경으로 옮긴 데 대한 쩌모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고 이 소란으로 말미암아 쌀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서양은 일본 편을 덜 것인가 중국 편에 들어서 그들과 싸울 것인가 하는 것을 물었다. 그들 중에 중국이 일본에게 패전하리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없었다. 문제는 다만 무력으로서 정면으로 대항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젊은 쩌모는 무력에 의한 대항을 주장하였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시대적 상황 판단에 눈이 어두운 우시는 덮어놓고 쩌모의 의견을 따랐다. 우시부인은 파이프를 물고 잠자 그 듣고만 있었지만 그녀도 나름대로 전쟁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과거에 그들이 외래의 침략자들을 이겨온 것 같이 장기전으로 저항함으로써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견해였다. 우시부인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중국을 원조하게 하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었다. 후에 상당한 보수를 기대하지 않고 과연 어느 나라가 다른 민족을 도와줄 것인가. 같은 민족이 아닌 이상 받지 않고 주기만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시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집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지만 이런 좌석에서만큼은 한낱 여자로서 말없이 앉아 있어야만 했다. 과거에 그는 안드레와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인간성에 관하여 토론한 일이 했었다. 신부님은 하느님을 믿지만 나는 정의를 믿어요. 신부님과 나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셈이지요. 하고 우시부인은 말했다. 그래서 안드레는 명백하게 선언하였다. 그것은 같은 방향입니다. 우시부인은 가족들의 평화로운 분위기 가운데 있건만 문득 외롭기 짝이 없었다. 안드레는 벌써 오랫동안 이곳에 오지 않았으며 또 영원히 오지 못할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 서양 사람들 말이다. 우시부인은 갑자기 쩌모에게 말을 걸었다. 만일 그 서양 사람들이 우리 땅에 온다고 하면 우리는 장차 그들을 몰아낼 수 있겠느냐? 우리는 현재 생각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날 그날의 말씀이에요. 그건 우리 중국 사람 방식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수백 년을 단위로 생각해 왔어. 수백 년 후에는 그 서양인들을 모조리 쫓아내지요 그럼? 하고 쩌모는 대답했다. 우시부인은 언젠가 안드레에게 개인 개인은 영혼 속에 인종, 전통, 국적 그리고 적이 같은 것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본 일이 있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발달의 단계가 있을 뿐입니다. 어떠한 단계에 있던지 간에 모든 인간에게서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고 그는 대답했다. 그러면 어째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을까요? 하고 우시부인은 물었다. 전쟁이라는 것은 가장 수준이 낮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경우는 실제로 전쟁에 가담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 또 그들이 싸울 의사가 없으며 맞이 못해 싸우는가 하는 것을 관찰해 보십시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깨지 못한 미개인입니다. 하고 그는 대답하였다. 부인은 그녀에겐 아무런 흥미도 없는 탱크라든가 폭격기라든가 하는 것에 대하여 저모가 신이 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안드레의 생각에만 삼겨 있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소리를 내어 하품을 했기 때문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부인은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용서해라. 나는 자꾸 넓어만 간다. 젊은 사람들의 전쟁오락은 나에게는 아무런 흥미도 없구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행은 급히 우시부인 곁으로 와서 시중을 들었다. 부인은 미소를 띄며 다들 그대로 앉아서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열흘을 묵고 나서 저모는 또다시 집을 떠났다. 그가 타고 왔던 비행기가 그를 태우기 위하여 돌아왔다. 우시집의 많은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이 그가 공중으로 날아오는 것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그러나 우시부인은 이 군중 사이에 끼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열흘 동안 들었던 전쟁 이야기에 매우 시달렸다. 젊은 사람이 그러한 전쟁과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일로만 생각되었다. 그런 것은 가족을 위해서나 저모 자신을 위해서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린 저모는 말했다. 어머니, 어머니는 모르십니다. 저모가 그렇게 청년답게 말한 데 대하여 우시부인은 그저 미소만을 보여주었다. 우시부인은 정겨운 가운데 냉정하게 작별 인사를 받고 그를 보냈다. 부인은 이 아들을 다시 보내는 것이 섭섭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가 온 가족을 불안에 쌓이게 하였고, 특히 얼마 전 시골에서 돌아온 앤모에겐 공연히 공포심을 불어넣었기 때문이었다. 최근에 시골에서 돌아온 앤모는 집을 떠날 때보다 몰라보게 성장해 있었다. 우시부인은 집이 어수선한 것이 가라앉을 때까지 인사를 받은 것밖에 없었다. 또 그녀를 조용히 만났을 때에 앤모는 두리번거리기만 하였다. 우시부인이 자기 방에 홀로 앉아있을 때 루라는 남편 저모를 보내고 돌아와서 시어머니 방으로 왔다. 그녀는 부인 곁에 꿇어 앉아서 머리를 시어머니 무릎 위에 조아렸다. 부인은 공단 치마로 스며드는 따뜻한 눈물을 느꼈다. 너 이게 웬 눈물이냐? 저희들은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루라는 속삭이듯이 말했다. 그럼 그 눈물은 기뻄의 눈물이로구나. 우시부인은 며느리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주며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루라는 조금 후에 일어나서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다. 만약 운명이라는 것을 일순간이라도 미리 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조금 전에 잔치와 활락으로 가득 찼던 우시집은 벼랑간 검은 휘장을 둘러친 상가집으로 돌변하였다. 하늘의 구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알 것인가. 그날 저모가 아침에가 떠오르는 쪽으로 올라간 지 반시간이 못되어 우시집의 토지관리인이 불이 났게 대문으로 달려왔고 뒤이어 소작인들과 새집사람들 그들의 부인네들은 머리를 풀고 목을 놓아 울면서 그 뒤를 따라왔다. 울부짖는 소리가 온 집안에 찼으므로 우시부인의 귀에도 들렸다. 그녀는 로란이 나간 뒤 한참 동안 혼자 앉아있기 위하여 서재로 막 들어가 앉았을 때 울면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즉각적으로 무슨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우시부인이 그 방에서 나와 정원의 후문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을 만났다. 우시가 맨 앞에 섰는데 눈물이 그의 뺨을 마구 흘러내리고 있었다. 수샹도 우시 뒤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었고 고아들과 노파와 하인 하녀들은 물론이고 이웃 사람들까지도 열린 대문으로 몰려들어오고 있었다. 우리 애가 글쎄 우시는 그 이상 모기며 말하지 못했다. 토지관리인이 우시가 끝맺지 못한 말을 받았다. 우리는 저 먼 밭 위의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벼락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뛰어갔었죠. 그랬더니 아이고 마님 쇠줄 부스러기하고 기관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부서져 있는 것을 보았을 뿐 사람의 몸 같은 것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우시부인에게 이 말은 벼락처럼 떨어졌다. 그러나 부인은 이미 그 사실을 짐작이라도 한 듯 침착했다. 매장할 것이라곤 하나도 남아있지 않단 말이요. 우시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부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글쎄 불과 한 시간 전에 살아있던 내 아들이 지금 종적조차 못 찾아보게 되었으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부인은 아들의 죽음이 원통스러웠지만 우선 로란을 생각했다. 그녀는 남편을 주의시켰다. 이렇게 된 이상 지금 우리는 그 애의 젊은 처 생각부터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둘째 면허님께서 잉태하셨는지도 모르지요. 내외분이 열밤을 같이 지내신 것은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혹시 애가 있으시다면 두 어른께서는 큰 위안이 되시겠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다. 우시부인은 쩌모가 바로 조금 전까지 그의 젊은 아내와 같이 있던 처소를 향하여 홀로 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다. 우시는 소시안과 같이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중문을 닫아버리고 도시 관리인은 소작인들에게 밭으로 돌아가라고 호령하였다. 고아들은 사당으로 돌아갔고 늙은 중은 명복을 빌기 위하여 중을 그리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 행복만이 가득했던 자기 처소에서 로란은 우시부인 곁에 쪼그리고 앉아 부인이 내민 손에 이마를 바치고 있었다. 두 여인은 사랑과 슬픔으로 서로 얼기설기 되어 있었다. 부인은 로란에게 안드레어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로란의 슬픔은 부인의 슬픔보다 더한 것이다. 부인은 안드레어의 몸을 매장이라도 하였지만 조모는 매장할 것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바람은 그의 몸에 제로화한 것을 날려 땅 위에 뿌리고 말았다. 바람이 제 마음대로 그를 매장한 셈이었다. 그러면 조모의 것으로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머니인 우시부인은 조모를 날때의 기억, 그의 유년시절, 소년시절, 청년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부인은 또 그의 목소리와 자신만만한 그의 얼굴을 기억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실감해야 했다. 우시부인과 그의 아들과의 관계라는 것은 육친관계였었다. 그가 죽은 이상 이제 그 육친이라는 것은 기억할 때만 관계가 생기는 것이었다. 룰란에게는 무엇이 남았는가? 그 열흘 동안에 그들은 육체의 관계 이상을 소유했을까? 젊은 아내는 지금 그의 어머니가 가지지 못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나 그런 것을 물어보기에는 시기가 아직 일렀다. 부인은 며느리에 대하여 온정을 품고 조용히 앉아있었다. 부인의 온정이 쪼그리고 앉아있는 룰란에게로 스며 들어갔다. 먼저 움직인 것은 룰란이었다. 그녀는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 지난 열흘 동안 우리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것은 오로지 어머니 덕택이었습니다. 아가, 너 혼자 살 수 있겠니? 그녀는 속으로 룰란을 칭찬했고 그녀에 대한 애증이 갑자기 더 깊어짐을 느꼈다. 네, 어머니. 혼자 생각 좀 해보고 다시 어머니를 뵙고 청할 말씀을 드리겠어요.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느라. 우시부인은 이렇게 대답하고 룰란이 내미는 손을 붙잡고 일어섰다. 룰란의 손은 뜨거웠고 힘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손가락들은 떨리고 있었다. 밤이나 낮이나 의논할 일이 있거든 날 찾아오느라. 어머니 잘 알았습니다. 우시부인이 걸어 나올 때 곧장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발을 멈추고 반쯤 몸을 돌렸다. 룰란이 문을 꼭 닫고 혹시 자기 몸을 해치는 일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아니다. 룰라는 그를 여자가 아니다라고 부인은 판단했다. 아마 그녀는 혼자 앉아 있다가 자리에 누울 것이며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갈 것이다. 설사 쩌모가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장차 싸움을 거듭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다. 지난 열흘 동안의 행복은 그대로 오래 계속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동등하려 했고 서로 너무나 열렬히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 상대편을 정복하려는 것이고 또 상대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영원히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평화롭게. 우시부인은 혼자 중얼거렸다. 이 말이야말로 사람의 혀로서 말할 수 있는 가장 그리운 말이 아니고 무엇이랴. 형체 없는 상례를 끝내고 돌아온 그날 밤 우시부인은 아무하고도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 우시는 곧 위안을 찾으려고 할 것이 분명하였고 로라는 얼마 동안 비애를 참지 못할 것이 틀림없었다. 부인은 침대 위에 누워서 둘째 아들의 죽음으로써 이 집에 생긴 빈자리를 생각하였다. 그리고 아들의 생명을 빼앗은 전쟁과 일체 재난을 저조하였으며 그 아들을 이 집에서 떠나게 한 자신을 책망하였다. 그녀는 마음의 장막에 나타나는 안드레의 커다란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팽모의 학습에 관하여 토해한 일이 있었다. 내 셋째 아들을 가르쳐 주시되 개의 마음을 우리 집으로부터 분리시키게 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도록 해 주시오. 우시부인이 말하였을 때 안드레는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부인, 만약 아드님을 집에 가두어 두신다면 열이면 아홉 아드님은 부인 곁들 떨어져 나올 것입니다. 꼭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은 더욱더 나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말은 당신이 틀렸어요. 나는 그 애를 가두어 두지도 않았는데 그 애는 누구보다도 멀리 가버리고 말았잖아요. 우시부인은 어둠 속에 뚜렷이 나타난 추억의 얼굴에게 소리 질렀다. 이튿날 아침 우시부인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일찍 잠에서 깨었다. 날씨는 전날과 다름없이 좋았다. 전날 가족 묘지에 다녀오는 도중 그녀는 서러움 가운데도 유난히 아름다운 교회의 풍경으로 위안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집 단밖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러나 초상이 난 이 집을 무슨 구실로 나갈 수 있을까? 그녀는 이 방 저 방으로 그늘기만 하였다. 집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였다. 어제의 피곤으로 인하여 모두가 늦도록 자고 있는 탓이었다. 잉이 늦게 들어왔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했고 눈두둑은 빨갛게 부어있었다. 잉이 아침에 할 일을 다하자 우시부인은 그녀를 내보내고 서재로 들어갔다. 열려진 창으로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그 공기는 어찌나 향기로운지 그녀는 피부까지 향곁에 신은 더댔다. 잠시 후 그녀는 가벼운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넷째 아들 앤모가 정원을 걸어오고 있었다. 앤모는 어머니를 보자 시골뜨기 같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인사했다. 우시부인은 그가 순박한 시골 농부로부터 버릇을 익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지 않았다. 들어오느라 앤모. 그녀는 부드러운 손으로 앤모의 손을 잡았다. 아들의 손은 싱싱한 감속을 주었다. 넌 참 빨리도 큰다. 부인은 농하듯이 아들에게 말했다. 앤모는 그의 형들과는 달랐다. 그는 말수가 섰고 잘 웃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의 두 눈은 침착하고 부끄러움을 타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어느 누구의 비위도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던 까닭이었다. 부인은 그의 손을 놓았다. 앤모는 꼿꼿하게 서서 말하였다. 어머니 저는 농촌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앤모의 둥글게 깎은 꼿꼿한 머리카락을 보며 우시부인은 웃어주고 싶었다. 너 책을 얼마나 읽었니? 전 새로 나온 독본 5학년 책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주역도 읽었습니다. 그만하면 그의 나이로서는 충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너는 이제 시골학교를 그만두고 상급학교에 가야 되지 않겠니? 전 책에 진절머리가 났어요. 책에 진절머리가 났어? 옳지. 너도 너의 아버님같이 되려는구나. 앤모는 얼굴이 붉어지며 자기 발을 물끄러움이 내려다보았다. 아니요 어머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하고도 같아지지 않을 테에요. 그리고 저를 농촌으로 돌려보내주시지 않으면 저는 도망칠 거예요. 앤모는 그의 어머니를 한 번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부인은 슬픈 마음을 억제하고 웃었다. 내가 언제 너희들이 하고 싶다는 일을 막은 일이 있느냐? 이 집 탐이 너무 높았어요. 앤모는 불평하는 어조로 말했다. 그건 정말 높다. 우시부인은 아들의 말에 동의하였다. 전 지금 곧 떠났으면 좋겠는데요. 나도 너를 따라가겠다. 앤모는 의아한 눈으로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는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아, 난 오늘 안으로 돌아오지. 다만 내가 어디서 사는지 내 눈으로 보고 너희 선생님하고도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다. 그래야 내 마음이 놓이겠단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부인은 옷을 갈아입으러 나갔다. 그녀는 가마를 준비하라고 이러고 이번에는 이잉을 같이 데리고 가지 않기로 하였다. 농촌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해치지 않으니까 염려 마라. 부인은 눈이 휘둥그레진 이잉에게 말했다. 우시부인은 가마에 오르고 앤모는 그가 좋아하는 작은 회색 말 위에 올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들이 거리를 지나갈 때에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길을 비켜주었다. 그녀는 이날 다른 일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앞질러서 말을 타고 가는 아들의 모습은 넘넘하기만 했다. 말의 걸음에 따라 몸을 조금씩 오르내리며 마치 자기가 그 짐승의 일부분인 것처럼 안장에 꽉 붙어 타고 있었다. 그는 말털 채찍을 휘두르며 노래를 불렀다. 아들의 행복해하는 모습에 부인은 그의 행복을 결코 가로막지 않으리라고 결심하였다. 부인은 이 아들의 행복이 백모와는 달리 우시집의 한계 내에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였다. 그날 우시부인은 토지관리인의 집에서 점심을 먹고 또 자기를 찾아온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마을에서 하루를 보냈다. 그들 중에는 감사의 뜻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불평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우시부인은 그 말을 모두 받아들였다. 날씨는 무척 좋았다. 농촌 사람들의 순박성은 우시부인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었다. 그들은 정직하고 눈치가 빨랐으며 자기들의 생각을 감추는 일이 없었다. 우시부인에게 사랑삼아 보여주기 위하여 일부러 사귀네 아이들을 데리고 온 옆현네들에게 우시부인은 일일이 칭찬의 말을 해주었다. 부인은 마을 가까이 있는 논밭들 시찰하고 간직해 둔 여러 가지 곡식의 종자를 살펴보았다. 그녀는 또 우물을 내려다보고 너무 얕아서 더 파낼 필요가 있다는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양배추밭에 걸어물었을 인분이 몇 독이나 되나도 세어보았다. 마을에서의 모든 일이 끝나자 학교로 가서 앤모의 선생인 늙은 학자를 만났다. 그 선생은 우시부인을 만나자 한편 놀라고 한편 기뻐하였다. 그리고 앤모가 부지런히 공부한다고 칭찬하려고 했으나 우시부인은 앤모가 공부하기 싫어해서 큰일 났다고 웃으며 그에게 말하였다. 그 다음에는 토지관리인 집의 앤모가 사는 방을 가보았다. 그 방은 흙벽으로 된 조촐한 방이었지만 침대만큼은 깨끗한 헝급으로 쉬어서 청결해 보였다. 해가 질 무렵 우시부인은 다시 가마에 올라탔다. 돌아오는 길엔 동행이 없었으므로 그녀는 도중에 자기가 오랫동안 갈망하던 일을 실행했다. 언덕 중턱의 커다란 은행나무 밑에 안드레가 누워있었다. 만약 그녀가 합당한 이유도 없이 그 무덤에 들린다면 이 부근의 농촌에서는 물론 시내와 우시집에 이르기까지 소문이 이상하게 퍼질 것이었다. 우시부인은 용기를 내어 가마꾼들에게 말했다. 내 아들의 선생이었던 서양 신부의 무덤까지 좀 데려다다오. 아무도 조상해 줄 사람도 없고 또 내가 가까이 지나가던 길이니 인사라도 하고 가는 것이 옳겠지. 가마꾼들은 이러한 예의를 훌륭하게 여길 뿐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시부인을 그리로 실어다 주었다. 무덤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내린 우시부인은 혼자 밭 사이의 좁은 길을 걸어서 은행나무가 서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저녁 바람에 작은 부채 같은 잎새들이 나부껴 불 위에 석양의 그늘을 아롱지게 하였다. 우시부인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조하려 세 번 절을 하였다. 멀리서 가마꾼들은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시부인은 눈을 감고 안드레의 영상이 눈앞에 떠오르게 하였다. 안드레는 정과 다름없이 곧 그의 버비를 펄럭거리며 걸어왔다. 바람이 그의 수염을 스쳐 불고 있었다. 그의 두 눈은 연화떼처럼 생기가 있고 빛이 났다. 수염은 당신의 얼굴을 가려왔어요. 나는 정말 당신의 턱과 입을 자세히 본 일이 없어요. 우시부인은 반쯤 농담쪼로 중얼거렸다. 갈색의 버빈은 그의 몸의 커다란 윤곽을 감추었고 또 그의 발은 보기 흉한 헝급으로 만든 신에 가려워져서 보이지 않았다. 당신의 그 발을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우시부인은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우시부인은 이따금 저녁때 고아들이 있는 사당을 찾아가 보았는데 고아들은 몇 분인가 그들이 안드레의 신을 만들기 위하여 창을 얼마나 크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었다. 우시부인은 그렇게 한참 동안 앉아 안드레에 대한 영상에 잠겨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시내의 화공 한 사람이 우시 집으로 자기가 만든 물건을 가지고 왔다. 그것은 한 조각의 설화스코에 안드레의 초상을 그린 것이었다. 우시부인은 그것을 보고 놀라서 물었다. 어떻게 그것을 내게 가져왔소? 자기의 속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고 또 그래서도 안될 일이었다. 그러나 우시부인은 이 화공의 이상한 지혜를 내심 기꺼이 생각하였다. 제가 이것을 만든 것은 그분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있는 까닭입니다. 과거에 저희 집에 불행한 일이 생겨서 제가 실직을 하였을 때 그분은 우리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저의 가족을 먹여 살리시고 돌봐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잊지 않으려고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댁에 그분이 길어든 아이들에게 주려고 가져왔었죠. 우시부인은 약간 실망하였다. 자기에게 가져온 선물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책상 위에 놓았다. 그 석고위의 안드레의 초상을 보니 화공의 안드레를 곧잘 파악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눈꼬리가 약간 올라가고 손이 예쁘고 몸이 너무 가는 것은 확실히 안드레의 것이 아니었다. 그 가격은 얼마나 되겠소? 이것은 기정품이지 파는 물건이 아니올시다.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받겠소? 부인은 기꺼이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우시부인은 온종일 그것을 자기 곁에 놓아두었다가 저녁때에 사당으로 가지고 갔다. 아이들은 막 저녁을 먹고 있던 참이었다. 너희들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들은 우시부인에게 자리를 내어주었다. 부인은 그들 앞에 석고 그림을 세워놓았다. 아이들은 그저 잠자코 있었다. 그저 보고만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한숨도 쉬기도 하고 쫑알거리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나기도 하였다. 아 우리들의 아버지다. 우리들의. 그렇다. 너희들의 아버님은 이제부터 늘 거기에 너희들과 같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매일같이 이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시부인은 그들에게 그 초상의 뒷면을 보여주었다. 화공은 그 석고에 글자를 새겨 넣었는데 그것은 훌륭한 서양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우시부인은 자기 처서로 돌아갔어야 비로소 사당에서 주밍을 보지 못한 것이 생각났다. 그녀는 곧 잉을 불렀다. 나는 작은 댁 주밍을 저희 딸하고 같이 사당에서 살도록 승낙해 주었는데 도무지 볼 수가 없어. 왜요? 지금도 거기서 살고 있는데요. 참 둘째 며느님한테 잘 갑니다. 두 분은 친해져서 형제같이 서로 위로해 주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셋째 갈보년이 온 다음에는 그 작은 댁도 과부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영감님은 그 갈보년한테 빠지셔서 작은 댁 책상 위에는 담뱃대를 놓고 가는 일이 없대요. 잉이 늘어놓는 이야기에 대하여 우시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잉이 그녀의 목욕한 몸에 향류를 발라주고 있는 동안 우시부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큰 집안에서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 얼기설기 살아나가는 것이다. 주밍이 루란을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루란도 사당에 있는 고아들을 위하여 일하고 그들 가운데 위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고아들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안드리는 그들에게 읽고 쓰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할 것이며 또 그들은 바느질과 요리법을 배우고 싶어 할 것이다. 우시부인은 그날 밤 고아들을 위하여 교육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우시 집안에 학교를 하나 세울 것을 생각하며 침대로 갔다. 그러나 그녀는 어떤 일에 대해서나 서두는 법이 없었다. 그녀가 하는 일은 항상 규획성이 있고 윤곽이 뚜렷하였다. 우시부인은 때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제 12장 이듬해 미국으로 유학한 셋째 아들 팽모로부터 전보가 왔다. 우시는 전보를 받자마자 하인을 시켜 부인에게 전했다. 부인은 그 전보를 읽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팽모가 귀국한다는 내용이었는데 풍파에 어안 항해의 지장만 없다면 한 달 내지 두 달 안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예정했던 유학 과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왜 학교를 그만두고 돌아오는지 그 이유는 하나도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다. 부인은 몇 자 안 되는 그 전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마음이 불안해져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안드레의 영혼에 속삭였다. 당신이 만일 그 애를 굽어볼 수 있으시다면 무슨 까닭에 그 애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오게 되는지 혹 무슨 잘못한 일이나 없었는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녀는 눈을 감고 어둠 가운데서 안드레의 얼굴을 떠올렸지만 그 얼굴은 거저 엄숙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팽모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와도 상의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개인적인 모든 일을 중단하고 아들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였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셋째 며느리 리니를 만나야 하는 일이었다. 이처럼 큰 집안에서는 한 식구라도 여러 날 동안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일이 왕왕 있었는데 리니하고도 그랬었다. 부인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식당에서 거의 매일같이 리니를 보았고 무슨 집안 행사가 있는 날에는 빠지지 않고 보았었다. 하지만 여태까지 부인이 리니를 따로 불러서 본 적은 없었다. 리니는 그녀의 언니 앵을 가끔 찾아가 할 일 없이 세월을 보냈으며 다만 부인이 매 절기마다 집안일을 처리하기 위한 계획서에 적는 몇 가지 일만 하면 되었다. 그 외에 우시부인은 리니에게 금붕어를 치울 것 대층의 꽃병을 갖다 놓을 것 팽모의 옷가시들을 바람에 쏘이고 햇볕에 쏘일 것 팽모가 나가 있는 동안 리니가 자기 집에서 데려온다. 늙은 하녀와 같이 그가 사는 처소를 잘 정돈할 것 등의 일을 하라고 적어 주었던 것이다. 리니는 한두 번 아파서 누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앵이 간호해 주었으며 병이 회복되자 앵은 우시부인에게 알려주었다. 우시부인이 리니에 관해서 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팽모가 돌아온다고 하는 마당에 부인은 갑자기 리니에게 할 말이 많아졌다. 그것들이 결국은 자기 아들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녀는 곧 리니를 불렀다. 그녀는 먼저 리니에게 안드레가 가르친 것을 직접 듣고 싶었다. 안드레가 한 말 그대로 듣고 싶었고 또 그 말이 젊은 여자의 마음에 어떻게 작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었다. 리니는 부인에게 불리워 들어왔다. 연지와 분을 엷게 바르고 머리는 퍼머넌트를 한 며느리를 부인은 정과 다름없는 미소로 기쁘게 맞이하고 리니의 전신을 한 번 훑어보았다. 이 젊은 여자는 참말로 어여뻤고 시어머니가 자기를 훑어보는 것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인은 리니의 대담하면서도 순진한 눈을 보고 반갓 웃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장난을 좋아하고 게으르고 경솔하고 쾌활한 눈이기도 하였다. 우시 부인은 입을 열었다. 나는 시대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젊었을 때는 곧고 윤기나는 머리카락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되었단다. 그런데 요즘은 일부러 곱슬머리를 하는 세상이 되었구나. 하지만 앵은 곱슬머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 그이는 곱슬머리를 보통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서양 여자들은 모두 곱슬머리라니까요. 너는 언제나 그렇게 서양 사람들 것을 좋아하니? 우시 부인은 갑자기 엄숙해지며 물었다. 서양 것이라고 다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전 털투성애의 그 늙은 신부는 보기도 싫어요. 리니는 입을 삐죽이며 대답했다. 그분이 어디 늙었더냐? 우시 부인은 낮은 소리로 물었다. 제가 보기에는 늙었어요. 그리고 털투성이고요. 전 털 많은 사람을 보면 진저리가 나는걸요. 그렇지만 그분은 너를 잘 가르쳐 주시지 않았느냐? 그분이 가르친 것은 훌륭한 것뿐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분께 배운 것을 생각나는 대로 어디 말해보아라. 우시 부인의 엄성이 어지나 그놈이었던지 리니는 싫든 좋든 간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것은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다면 그 사람은 늘 하는 말이 저의 남편은 더 일을 할 사람이니까 제 임무는 그이가 일을 계속하도록 힘껏 도와주고 행복하게 해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팽모를 행복하게 해주라더냐? 제가 그의 삶의 흐름을 알고 따라야 한다고요. 리니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그 흐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지워주고 물이 물 자체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온갖 힘을 다하라고요. 또 저는 깨끗이 흘러가는 흐름 가운데 가로 놓인 바윗돌이 되어서 그 흐름을 갈라서는 안 된다고요. 즉, 그의 삶을 둘로 갈라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 말들은 안드레가 했음직한 말이라고 우시보이는 생각했다. 그이는 젊은 여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말로 비유를 했을 것이었다. 참 훌륭한 말이다. 또 무슨 말을 하더냐? 리니는 손가락으로 집어뜬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놓고 우울한 어조로 말했다. 그이가 하는 일에 관한 책을 읽고 그이의 사상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어요. 제가 그이를 따르지 않으면 그이는 일생 동안 외로울 것이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이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그이가 알아주실런지는 제가 알 수 없어요. 우시보이는 눈은 어린애 같은 리니의 시선과 마주쳤다. 아가, 너는 팽모를 사랑하느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리니는 눈물이 핑 돌았다. 저를 사랑한다면 저도 그이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녀는 속삭이던 말했다. 팽몬은 너를 사랑하지 않니 그럼? 그때 리니의 하늘색 공단 치마에 방울방울 눈물이 떨어졌다. 네, 그이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리니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었다. 우시보이는 여자의 마음을 후련해지게 하는 데는 눈물보다 더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잠자코 기다리고 있었다. 부인은 리니의 흔해 끼우는 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아주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하였다. 팽몬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것이 개의 결점이다. 우리는 그것을 고쳐줘야겠다. 아가, 내가 널 도와서 개의 결점을 고쳐주도록 하마. 우시보이는 목소리는 나직하고도 단순하였지만 이 말이야말로 리니가 그녀의 얼굴에서 손을 떼고 저젓 눈에 미소를 띄게 한 것이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팽몬은 집으로 돌아오기로 예정한 날은 수수가 끝난 뒤 곡식 창고에 양식이 가득하게 채워지던 저 겨울의 어느 날이었다. 멀리 나라 안팎은 치열한 전쟁으로 떠들썩하였지만 이 마을만큼은 내륙 깊이에 있어 평화로웠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군요. 팽몬가 집안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한 말이었다. 달라진 것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우시보이는 웃음을 띄며 대답했지만 자신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시보인 자신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다. 그건 내적 변화였지만 그녀의 일상생활에 어떤 일면들은 표면화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팽몬, 너는 많이 달라졌구나. 부인은 대신 그렇게 말하였다. 팽몬을 맞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우시보이는 서재로 팽몬을 불렀다. 팽몬은 부인이 앉으라고 하기 전에 자리에 앉았다. 그는 어느새 입고 온 양복과 구두를 벗고 예전의 것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아무도 쩌모의 이야기를 그에게 해준 사람은 없었다. 멀리서 온 사람에게 돌아오자마자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길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팽몬이 먼저 형의 이야기를 꺼냈다. 둘째 형님은 어디에 가셨는지 안 보이시는군요. 부인은 소용히 눈물을 닦았다. 쩌모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를 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으나 요즘 들어 그녀는 자신의 진한 마음을 생각하고 더욱 가슴 아파했다. 그녀는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은 지금껏 자기가 알고 있는 쩌모가 아니라 자기가 잘 모르는 쩌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렇듯 쩌모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책망하였다. 그 애가 신의 어떤 은송을 받았는지 나는 몰랐고 또 지금도 알 바가 없구나 하고 가끔 혼자 생각해 왔던 말을 하였다. 둘째 형수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팽모는 침몰한 얼굴로 물었다. 그 애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그 애의 살 길을 열어줘야지. 그 애는 너무 젊어서 여성이 될 수도 없을 테니까. 재혼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그 애가 재혼을 원한다면 나도 도와주겠다. 이 말을 팽모는 매우 놀랐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여자를 가족과 떼어서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다. 팽모가 놀라는 것을 보고 우시부인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는 늙어가면서 깨달은 바가 많다. 사람은 마음의 원천이 막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단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나 마땅히 갚아야 할 자기 영혼에 대한 빚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제 자신의 참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다. 그것은 안드레 신부가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팽모는 재빨리 말하였다. 이 말로 말미암아 어머니와 아들은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나 무슨 존재에 의하여 서로 이끌려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어머니는 안드레 신부를 기억하십니까? 부인은 조저하였다. 할 말이 많았으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세대가 다르기 때문이었다. 3. 그 자체가 그런 차이를 만들어 놓았으며 또한 시간의 법칙을 누가 수정할 수 있으랴. 부인과 안드레가 이쪽에 있다면 팽모는 저쪽 편에 있는 것이었다. 기억하고 말고 부인은 겨우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그분은 저를 아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들은 낮은 소리로 말하며 안드레가 앉던 빈 의자를 물걸음이 바라보았다. 그분은 제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하고 또 저에게 제 자신의 영혼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갑자기 돌아온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우시부인은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으며 자기가 대답하면 오히려 팽모가 힘에 벅차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미소린 얼굴로 손을 무릎 위에 차분히 놓고는 듣고 싶다는 듯이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어째서 갑자기 돌아왔는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팽모는 말을 잇기 시작했다. 누가 저에게 물어보아도 저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어머님께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가 안드레 신부를 우리 집에 모셔오셨으니까요. 부인은 아들의 모습에서 안드레의 출연을 확신할 수가 있었으나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 어머니! 그는 고개를 번쩍 들고 억지로 말을 또 밀어내듯이 똑똑하고 빠르게 말했다. 제가 돌아온 것은 그곳에서 서양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던 까닭입니다. 그 여자도 저를 사랑하였지만 우리는 작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옛날의 부인이었더라면 아마도 화를 내어 소리질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온순히 말하였다. 그거 참 딱하구나 팽모야. 어머니! 어머니는 이해해 주시는군요. 팽모는 그동안 많이 변해 있었다. 그녀는 그가 돌아가신 시아버지처럼 몸이 날씬하고 호리호리한 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팽모는 잘생겼고 위엄이 있었다. 양모의 조용하고 어진 표정과 조모의 대담하고 깨끗한 표정을 그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다. 팽모는 젊은 학자 타입으로 보였다. 나는 늙어가면서 깨닫는 바가 있어. 부인은 다시 말했다. 아하 어머니! 하고 팽모는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우리 집에 대해 저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신뢰하게 되자 팽모 이야기는 저절로 쏟아져 나왔다. 그 서양 여자는 저와 같은 학생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남녀가 같이 공부를 하죠. 그 여자는 저를 보고 한편은 놀랍고 한편은 호기심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먼저 그녀 쪽에서 교제하자고 청해왔습니다. 물론 당돌하게 교제하자고 나선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 여자는 저 같은 사람을 본 일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제게 우리 민족, 우리나라, 우리 집에 관해서 아마 몇백 번이나 질문을 했을 겁니다. 전 그녀에게 아는 것을 다 이야기해 주고 제 신변 이야기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자기에 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시일 내에 서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너는 그 서양 여자에게 린이 이야기를 하였겠지? 우시부인은 조용히 물었다. 팽모가 앉은 곳에 비치던 햇볕이 갑자기 가려왔었다. 그는 두 어깨를 쭉 너르뜨리고 외면을 하였다. 저는 그 여자에게 린이 말은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별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너하고 그 여자하고 사이에는 바다가 가로 놓여 있었구나. 부인은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저하고 그 여자 사이에는 바다가 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고 팽모는 동의하였다. 부인은 안드레가 자기 아들의 영혼을 양육하여 그것이 선에 대하여 대단히 민감해지게 만든 것을 알았다. 부인은 팽모가 행복하기를 갈망하였지만 이 아들은 다른 남자들과는 같지가 않았다. 그는 여자에게서도 자기 자신에게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별다른 남자였다. 안드레에게 팽모의 가정교사가 되어주기를 청하였을 때 우시부인은 그 일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아들은 안드레를 통하여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게 된 것이었다. 팽모는 그 세계에서 되돌아왔는가 들어갔던 문으로 도로 나와서 열쇠를 반대로 돌려 자물쇠를 다시 채워버렸는가 그녀는 그 점이 의문스러웠다. 그럼 앞으로 너는 무슨 일을 하겠느냐 저는 집에 아주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살겠어요. 그들은 잠자고 앉아있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 침묵이었다. 이었고 부인이 침묵을 깨뜨렸다. 너는 리니를 도와줘야겠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리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 처의 신세를 많이 지고 있어요. 하고 팽모는 대답했다. 너는 너의 처를 필요로 하는 어떤 방도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소한 일은 너의 처에게 부탁해라. 내 물건을 돌보고 내 책들을 정리할 것을 부탁하고 차를 가져올 것 같은 것을 부탁해라. 그 애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는 하지 말아라. 그래야 그 애도 분주해서 딴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에 빠지느라고 침묵을 지켰다. 만약 이때 주밍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침묵은 더욱 계속되었을 것이었다. 여러 날 동안 루란과 같이 살아오며 주밍은 그 젊은 과부의 죽은 남편에 대한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주밍은 자기 마음이 더 한층 팽모에게로 쏠리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자신이 이 집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루란과 주밍 두 여자는 마음속 깊이 숨겨진 것에 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주밍은 자기 자신과의 맹세를 깨뜨리고 루란에게 자기는 팽모를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였다. 난 나쁜 년이야. 내가 그 양반을 사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잊지 못하고 있으니 루란은 귀를 기울여 열심히 들어주었다. 그런 다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는 이 집에서 뛰쳐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 집 가족들은 자신들을 뜯어먹고 사는 셈이야.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해서는 안 될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 않아?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면서 너무 가까이 살고 있어. 그래도 이 집 담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주밍은 놀란 얼굴로 물었다. 그녀는 루란의 대담성을 두려워하면서도 감탄했다. 우리는 누구 하나 안전하지 않아? 루란은 대답하였다. 바로 이 순간에 똑같은 생각이 두 사람의 머리에 떠올랐다. 시선이 서로 마주쳤다. 이 집에 갇혀 있을 필요가 있어? 루란이 말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나갈 수가 있을까? 그러고 나서 그들은 묘안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주밍이 우선 우시 부인에게 가서 농촌에 가서 살게 해달라고 청한다. 그것은 그녀가 살던 마을이면 안 될 것이다. 만일 자기가 그 마을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우시 집에서 소박당하여 나온 것 같이 보일 것이고 또 우시 부인도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시의 친척이 많이 사는 마을에 가서 살게 해달라고 부인에게 청한다. 그러면 부인은 필시 젊은 여자가 농촌에서 혼자 산다는 것은 안 될 말이라고 반대할 것이다. 그러면 주밍은 루란하고 같이 가게 해달라고 청한다. 그리고 루란에게 의견을 물을 때 루란은 농촌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시작하고 싶은데 그것이 과부에게는 적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말한다. 과부가 일을 잘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루란은 당장에 이 집을 나가고 싶었고 또 자기 입으로 그립김없이 말하고 싶었으므로 그들은 오랫동안 의논한 끝에 그러한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주밍은 이 결론이 무리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것은 만일 우시 부인이 허락할 마음이 없다면 자기 며느리를 면전에 놓고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 그것이 얼마나 난처하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거절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우선 주밍이 혼자 가서 거절당하는 편이 낫다. 그러면 우시 부인과 며느리 사이는 정거와 다름없을 것이었다. 주밍의 생각에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주밍은 방금 서재에 들어섰다. 오오의 빛이 주밍을 더욱 아름다워 보이게 했다. 이것을 본 부인은 깜짝 놀랐다. 부인은 재빠르게 백모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백몬은 그녀를 보지 못한 듯 무표정했다. 주밍은 조심조심 백몬에게 인사말을 건네었다. 안녕히 돌아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백몬은 간단히 대답했다. 저는 잘 있었습니다. 하고 주밍은 역시 조심스럽게 말했다. 주밍은 백몬을 한 번 건너다 보고는 두 번 다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우시 부인을 향하여 물었다. 형님, 청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지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우시 부인은 주밍이 이런때 온 것을 보니 필시 무슨 목적이 있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리 앉지, 그리고 그 아이는 제 발로 설 수 있지 않아? 하고 의사를 가리켰다. 주밍은 얼굴을 붉히며 이러는 대로 앉았다. 어서 말해보지. 우시 부인은 주밍이 이런때 무엇 때문에 왔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주밍은 백몬가 집에 돌아왔으니 자기는 이 집에서 물러감으로써 이 집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려고 온 것이 확실하였던 것이다. 우시 부인은 주밍의 착한 생각을 고맙게 받아들였다. 부인의 허락을 얻고 나자 그녀는 루란의 건도 부탁하였다. 둘째 면허님의 서러운 마음은 내내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면허님은 훌륭한 사업을 하나 세우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이 말에 지금까지 마루만 내려다보고 있던 백몬은 얼굴을 번쩍 들었다.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려고 돌아왔는데요? 하고 그는 놀란 듯이 소리쳤다. 이 말에 잠시 혼란이 일어났다. 주밍은 깜짝 놀라 어이없는 표정이었고 우시 부인은 당황하였다. 왜 넌 그런 말을 지금껏 안 했니? 우시 부인은 날카롭게 물었다. 저는 아직 요점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백몬은 조용히 대답했다. 우시 부인은 가날편 손을 들고서 말했다. 넌 좀 이따 말해라. 하고 그녀는 백몬의 말을 막았다. 그리고 주밍을 향하여 친절하게 물었다. 무슨 다른 정의 있어? 없어요. 주밍은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러면 자네가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루란에게도 허락하고. 내가 며칠 후에 토지관리인을 불러 주택가 학교로 쓸만한 적당한 집을 하나 구해달라고 하지. 그 후에 자네는 때를 보아 가도록 하라고. 그 전에 자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서 알려줘. 그러면 내가 잉에게 준비시키도록 할 테니. 한야가 둘 요리인이 한 사람은 있어야 할 거야. 숙수장은 그의 손 아래 요리인을 한 명쯤은 자네에게 보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때 백몬가 끼어들었다. 농촌에서 살게 되면 농촌 사람들보다 너무 월등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요. 주밍은 넌 듯이 백몬을 보았다. 그녀는 지금까지 부잣집에서 고이 살아난 백몬가 그런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 사람은 어떻게 농민들의 가정을 알까. 그러나 주밍은 이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다. 주밍은 일어나서 우시부인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다. 루라는 주밍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우시부인이 허락하였다는 말을 듣고 좋아하였다. 두 여자는 전보다 더 친해졌으며 즐거움을 가지고 그들의 새 생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주밍이 나간 서재에서 우시부인은 아들에게 계속 말하였다. 내 생각을 말해보아라. 백몬은 불안한 듯이 열린 문 쪽으로 걸어가서 밖을 여다보았다. 밖은 어두워지고 담에 쌓인 집안은 고요했다. 저는 헌신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몬은 자기의 뜻을 말하기 시작했다. 안드레 신부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한 가지 일에 헌신하지 못한다고 판다면 다른 일에라도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집을 떠난 후에 무슨 일에 헌신할까 하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니, 종교는 저에게 적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부가 아닙니다. 저는 보통인이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그 이상 가는 것은 싫습니다. 너 말 잘했다. 부인은 감탄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백몬은 제자리에 돌아가 앉았다. 참 우연히 저는 갈 길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양담배와 짧은 파이프를 꺼내 불을 붙여 빨기 시작했다. 우시부인은 그런 물건을 지금까지 본 일이 없었다. 하지만 자기의 호기심으로 백몬의 말을 중단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제가 살던 도시에 세탁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우리 중국 사람이었어요.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제 의복을 빨아달라고 갖다 주었습니다. 우시부인은 놀라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 사람이 옷을 빨아준단 말이냐? 여러 사람의 옷을 빨지요. 그것이 그 사람의 생업이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외국 사람의 옷도 빨아준단 말이냐? 우시부인은 약간 환한 말투였다. 빨래하는 사람도 있어야지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들의 더러운 옷을 빨았어야 되겠니? 그녀는 기분이 상하여 백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였는지도 잊어버렸다. 백몬은 어머니를 위로해 주려고 변명하였다. 글쎄 그것은 그 사람은 우리 성 사람이 아니라 남쪽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제 옷을 가지러 갔을 때에 아니 내 옷을 가지러 가다니 너에겐 하인도 없었느냐? 어머니 그 나라에는 하인 하녀라고는 없습니다. 우시부인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머리를 드는 호기심을 다시 한번 눌렀다. 그거 참 이상한 나라로구나. 나중에 그 나라 이야기를 좀 더 해다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니? 하고 그녀는 말을 재촉하였다. 제가 옷을 가지러 갔을 때에 그 사람이 집에서 온 편지를 한 장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 사람은 20년이나 고향을 떠나 있었는데 자기한테 온 편지를 읽을 줄을 몰랐습니다. 물론 쓸 줄도 모르지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읽어주고 또 그 사람 대신 회답을 써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말이 자기가 20년 전에 살던 고향에는 글을 아는 이가 없어 읽고 쓰기를 배우려면 큰 도시에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글을 배울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람을 알기 전까지는 이런 딱한 사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바보가 아니라 아주 청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읽고 쓸 줄만 안다면 그러나 나는 눈뜬 장님이나 다름없단 말이야 하고 그 사람은 한탄하였지요. 그래서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의리의리하게 큰 대학 건물과 많은 지식을 배우는 수천의 학생들을 바라보며 편지도 읽지 못하는 가엾은 영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서는 우리 고향 사람들도 이 세탁하는 사람과 같은 처질하는 사실을 떠올렸죠. 우리 토지를 붙이는 소작인들은 한 사람도 글이라고는 모르지 않습니까? 소작인들이 글을 알아서 무얼 하겠니 어디 출입하는 것도 아니겠고 바치나 갈고 있으면 될 것이 아니야 하고 우시부인은 화가 난 듯 말하였다. 그렇지만 어머니 글을 아는 것은 마음의 등불을 켜는 것이요. 영혼을 감옥에서 구하는 것이요. 우주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고 팽모는 힘있게 수장하였다. 이 말은 그녀의 가슴에 전율로서 파고들었다. 아, 그 말이 바로 너를 가르치신 분의 말씀이로다. 저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시부인은 팽모가 하고 싶다는 일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가 이 집 밖으로 나가서 살겠다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다. 둘째 형수님은 저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저는 형수님 생각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린이도 저를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을 잊고 일해야 합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제가 만약 우리 농촌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널리 각처에 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부인은 팽모의 넘넘한 표정에서 안드레오의 영혼이 불타고 있는 것 같은 빛을 보았고 그 불이 끄지게 해수는 안드리라고 생각하였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이면 해보아라. 부인은 마침내 찬성하였다. 자 이젠 내 영어 책들을 하고 팽모는 소리쳤다. 린이는 뛰어가서 상자에서 책들을 꺼내었다. 그것은 두 아름이나 되었다. 아휴 많기도 해라. 그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들 뿐이야. 아직 상자가 더 올 텐데 하고 팽모는 무관심하다는 듯 말했다. 그는 책 선반 위에 무릎을 꿇고 린이가 날아다주는 책들을 꽂고 있었다. 외면적으로 그는 조용하게 미소를 띄고 있었으나 내면은 몹시 불안하고 괴로웠다. 그는 자신의 물건들을 제자리에 정돈하며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여행 가방을 다시 안 쓰기 위하여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치워놓았다. 오늘 밤에 죄다 정리해야 하나요? 린이는 애교스러움과 짜증스러움을 반반 섞어서 물었다. 음 죄다 정리해야 해. 나는 집에 아주 돌아왔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알리고 싶어. 린이는 이 말을 듣고 행복해했다. 그녀는 팽모가 어째서 자기를 보지도 않으며 이런 말을 할까 하고 의심스럽게 생각해 보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렸다. 사실 팽모는 자기의 아내에게 말하면서도 전혀 다른 얼굴을 보았다. 그가 사랑하였던 미국 여자 대학생 푸른 눈과 갈색 머리털과 매끈매끈한 살결을 가진 마가레트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이었다. 그는 잠시 마가레트를 떠나보는 사실에 대해서 가슴이 아려움을 느꼈다. 나는 결혼한 사람이요. 팽모는 마가레트에게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 아내가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마가레트는 중국인의 결혼 관습에 관해서 약간은 알고 있었다. 부인은 당신이 선택하셨어요. 집에서 결정해 주셨어요. 팽모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들은 강변을 걸어 소나무 밑에 가서 앉았다. 팽모는 그의 두 팔을 무릎 위에 얹고 어떻게 대답을 할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내가 아내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가장 용이했으며 또 어느 정도 솔직한 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하였을 때 안드레가 그의 마음 속으로 들어왔다. 거짓말하는 것은 죄악이다. 안드레는 그에게 똑똑하게 일렀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악이라기보다는 내 자신에 대한 더 큰 죄악이다. 거짓말의 토대 위에 선 것은 반드시 무너지고야만다. 거짓말은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 자신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없어. 팽모는 결국 그의 사랑의 집이 무너지고 그들의 사랑이 질식 가운데 파묻힐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마가리터에게 감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강제로 결혼한 것은 아니었어요. 글쎄요. 내가 선택했다고 해야 옳겠지요. 솔직히 대답하고 나서 그의 집에서는 결혼 생활의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동안 마가리터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우리 중국 사람들에겐 결혼이란 우리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세대를 위한 의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가족에 대한 그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훌륭한 부인이요. 훌륭한 어머니였어요. 그녀는 마흔 살이 되었을 때 아내의 자리에서 은퇴하고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다른 여자를 아내로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들은 그것을 슬퍼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는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지금 우리 어머니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지만 가족에 대한 의무는 벗지 못하고 있지요. 나도 역시 가족에 대한 내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팽모는 말을 하며 마가리터의 기분을 여지없이 상하게 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사랑을 위한 결혼을 하고 싶어요. 하고 마가리터는 말하였다. 그는 그녀에게도 한층 솔직하게 고백했다. 나는 내 자신을 알고 있어요. 그는 눈을 쳐들어 마가리터를 보지 않고 그들 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았다. 거기에는 강이 있고 배가 있고 항구가 있고 또 둑과 둑 사이에는 커다란 다리가 걸려 있었다. 내 몸은 내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의 것이기도 하지요. 난 내 것으로서 사랑을 당신께 바칠 수는 있지만 내 것이 아닌 내 몸을 당신에게 드리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세대에 대하여 도둑질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과 결혼은 동일한 것일 수가 있어요. 하고 마가리터는 소리쳤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다만 천행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한 첫날밤 신랑이 처음 만난 신부의 얼굴에서 면사포를 벗겼을 때에 꼭 자기의 이상형을 만나기는 흔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사랑을 위한 결혼을 해요. 마가리터는 교만하게 말하였다. 팽모는 그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의식하였다.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하고 그는 대꾸하였다. 그들의 사이가 아주 벌어지더라도 말은 바른대로 하리라고 그는 결심하였다. 당신들도 종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우리들과 같아요. 그러나 당신들은 자신을 속이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당신들은 자신을 속이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것이에요. 당신들은 사랑을 관념적으로 승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당신들같이 관념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모두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인생에 대한 우리들의 공통된 의무일시다. 그러므로 결혼에 사랑이 첨가된다고 하면 그것은 하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는 필요해요. 마그레트는 낮은 소리로 말하였다. 이 말에는 응하지 않고 팽모는 그의 말을 계속하였다. 중요한 것은 만족이에요. 그러나 만족이라는 것은 의무를 다하고 기대가 성취되었을 때에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기서 기대라는 것은 사랑같은 개인적인 기대가 아니라 가족과 자녀, 가정과 세대에서 자기가 차지할 위치에 대한 기대를 말할 거예요. 그는 사기의 가장 깊은 본성에 의해서 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가 한 말의 내용을 시인해 주기보다는 거짓없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인해 준다고 믿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침묵이 계속되었다. 백모는 그 침묵을 깨뜨리지 않았다. 그는 침묵이 커져서 깊고 넓은 대양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었고 마그레트는 손을 내밀며 침묵을 깨뜨렸다. 그러면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백모는 한 손으로 그 여자의 손목을 한참 동안이나 잡고 있다가 다른 손으로 그 손을 덮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는 동의를 표하고 여자의 손을 놓아주었던 것이다. 마지막 책을 정리하고 마지막 외투를 접어넣었다. 백모는 가방들을 들어 내일 아침 하인들이 지울 수 있도록 복도에 내다 놓았다. 그리고 그들을 침실로 돌아왔다. 리니는 기다리며 방 한가운데에 서성이고 있었다. 백모는 서슴지 않고 리니에게로 가서 아내의 어깨를 잡았다. 당신은 나를 도와주겠지? 나는 여기에서 할 일이 있어. 그리고 난 당신이 필요해. 내가 이 일을 혼자 할 수 없단 말이야. 당신은 당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하여 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주어야 해. 백모의 눈이 너무 날카로웠으므로 리니는 약간 두려워했다. 그러나 리니는 그 두려움을 달게 생각하였다. 도와드리겠어요. 하라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어요. 하고 리니는 속삭였다. 백모의 정열은 뜨거웠다. 그는 불꽃을 더욱 타오르게 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부채질을 하였다. 그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촛불을 켜놓고 조반을 먹고는 그가 처음으로 학교를 세우기로 정한 마을에 일어난 좁은 논밭 두렁으로 말을 몰았다. 그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배워야 한다고 선전하고 다녔다. 그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와 성인과 노인들을 위한 학교를 각각 하나씩 세울 계획이었다. 여태까지 책이라면 귀찮게만 여겼고 또 이제 와서 글을 읽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노인들 가운데는 불평이 자자하였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귀찮게 시리 남이 쓴 것을 알려고 해서 뭐하래? 흥 우리는 생각이 없는 줄 아는가 봐. 그래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눈꽃만치도 지혜를 얻지 못했을라고? 우리 지혜로도 우리는 넉넉히 살 수 있는걸? 팽모는 이런 불평을 용납할 수 없었다. 마침내 늙은 농부들이 우시부인을 찾아와서 아드님을 좀 만류해달라고 간청하기까지 이르렀다. 부인은 그들의 청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기보다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는 언제나 친절하였다. 그녀에게는 자기보다 우사람은 없었고 또 동등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는 가끔 거절하는 수도 있었으나 평민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일이 없었다. 우시부인은 품위를 갖추고 그들을 이집 대청에서 만났다. 그녀는 우시를 불러 중앙에 놓은 책상 오른쪽 자리에 앉게 하고 부인 자신은 왼쪽 자리에 앉아 농민들에게 이 집의 위험성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우시가 검은 비로드로 만든 소매 없는 자켓 달에 포도빛의 공단 바지를 입고 대청으로 나와 앉았다. 수샹이 들어온 후로 그녀는 몸이 뚱뚱해져서 전에 입던 옷은 하나도 맞지 않을 지경이었다. 부인은 그가 살찐 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 부부가 만난 지 꽤 오래된 까닭이었다. 부인은 우시의 뺨을 보고 그의 수명이 더 짧아졌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부인은 좀 더 오래 살다가 불행히 죽는 것보다는 좀 덜 살고라도 행복스럽게 죽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돌이켜 생각하였다. 그녀는 우시에게 아무 경고도 하지 않았다. 우시와 부인이 각각 그들의 자리에 앉았을 때 농부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딱딱한 갈색 종이에 싼 자그마한 과자 봉지를 몇 개 가지고 왔다. 그 과자 봉지는 지푸라기 끈으로 메었고 그 끈 밑에는 행운의 상징으로 새 빨간 종이가 몇 조각 끼어져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선물로 내놓았다. 우시는 그들에게 그런 것을 가지고 올 필요는 없다고 저음장께 한마디 하고서 받았다. 농부들은 양반 내외 앞에 공손히 서서 그들의 곤란한 입장을 알려였다. 부인은 주의하여 들었다. 우시는 그리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들었으나 농부들의 말이 옳다고 동의하였다. 자네들의 말은 이치에 맞는 말이야. 내 아들이 그렇게 몰상식한 일을 하고 있다니 내가 그 애들어 곧 집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자네들을 걱정시키지 않도록 타이르겠네. 그러나 부인은 이 문제를 여러 각도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못 들은지 알 수만은 없었다. 부인은 우선 우시의 말에 찬성하고 나서 조용히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자네들은 모두 40이 넘었으니 마음에도 없는 일을 강요받았어야 되겠나?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배우면 돈 회계도 잘하고 시장에 나가서 속지도 않고 해서 이익을 볼 만한 이들도 있을 텐데. 말하고 나서 부인은 우시를 향하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40이 넘은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 이상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 아들에게 이러면 어떻겠어요? 이것은 훌륭한 타협안이었다. 나이가 많은 농부들은 팽모에게 강요받을 필요가 없어졌고 또 배우지 않는다고 해서 우시집에서 소장료나 종자를 받는데 불리해질 염려도 없어졌다. 그러나 팽모는 자기 어머니한테 늙은 농부들이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 저는 자신이 있어요 어머니? 하고 그는 그들의 곤란한 입장을 오히려 환영하는 태도였다. 팽모의 사업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배우기를 거부하던 늙은 농부들도 젊은 농부들이 배움으로써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기를 자원하게까지 되었던 것이다. 물론 팽모는 젊은 농부가 그를 깨우쳤을 때에는 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광고하여 그로하여금 계산서를 읽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만들 수도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글자를 아는 것이 유행이 되고 다른 마을에서도 학교를 세워달라고 청해오게끔 된 것이었다. 팽모는 동분서주하며 몇 달을 보냈는데 우시부인은 그가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도모지 모르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은 팽모에게 참으로 보람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우시집을 적지 않게 소랑케 하였다. 주민과 루라는 팽모에게 가서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시부인을 불안하게 하였다. 주민이 팽모에 대한 연정을 감출 수 없으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우시부인의 근심이 커져가던 어느 날 밤 팽모가 그녀를 찾아왔다. 부인은 혹시 팽모가 주민의 이야기를 하려고 오지 않았나 하고 일순간 불안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그것은 주민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곧 말을 시작하였다. 그의 두 눈은 구슬픈 듯 하였으나 목소리는 똑똑하였다. 그가 말할 때의 표정에 부인은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농촌의 신선한 공기로 말미암아 얼굴에는 혈기가 돌아 건강해 보였고 사업의 성공으로 그의 마음은 대담해졌다. 어머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말씀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서 말해라. 팽모는 짧게 깎은 머리를 벅벅 긁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머리카락이 길고 미끈하게 빗겨져 있었으나 이제는 농부와 같이 머리를 짧게 깎았으므로 그것은 검은 솔과 같았다. 주민에 관한 이야기니 어머니는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나는 아는 수가 있단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 이야기의 서두를 오시 부인이 꺼내어주었으므로 팽모는 쉽게 말할 수 있었다.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어떤 여자도 저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팽모의 심각한 얼굴은 부인의 가슴 한복판을 찔렀다. 부인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나도 생각난다만 부인은 이렇게 말을 꺼내었으나 다음 순간 그 말을 중지하였다. 그녀는 팽모와 같이 젊었을 때의 어느 날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날 아침 부인은 일찍 잠이 깨어 남편 우시의 자는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자기는 그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녀는 의무를 다해왔기에 만족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생활은 그러한 만족감으로서 행복하였다고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팽모의 젊은 얼굴을 보니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니다. 자기의 그런 과거 이야기를 지금 팽모에게 하였으면 안 될 것이다. 그녀는 앞으로 기울였던 몸을 젖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 제일 현명한 방법을 생각해보자. 팽모의 물음에 부인은 대답했다. 그러나 팽모에게는 벌써 그의 생각이 있었다. 어머니, 리니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살림을 하고 싶습니다. 뜻밖의 이야기였다. 부인의 불안감은 믿기지 않으면서 서서히 사라졌다. 내 말을 들어주마.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리니가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집으로 돌아와서 낳고 몇 달 동안은 여기에 머물러 있도록 해라. 이 집 사소는 이 집에서 낳아야 한다. 팽모는 이 말에 순순히 응하였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팽모와 리니는 그들의 처소의 문을 닫고 그 농촌에 있는 흙으로 벽을 싼 집으로 이사를 갔다. 부인은 이에 만족하였다. 그녀는 일시 추밍을 불러 충고도 하고 또 칭찬으로서 위로도 해볼까 하고 생각했으나 그만두기로 하였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그 젊은 여자도 삶을 통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깨달아야 할 것이었다. 제 13장 과연 추밍은 삶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리니의 초선이 임박했을 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바로 그 해에는 일본군이 많은 지역을 점령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토지와 집을 버리고 비난을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비나민이 장사신을 이루고 지나갔다. 우시집이 있는 도시에도 비나민이 끊이지 않았다. 이 도시의 한 여관에 그런 비나민의 한 가족이 들었는데 나의 지긋한 과부가 아들과 며느리와 그리고 손자들을 그느리고 있었다. 다른 비나민 가족들과 달라서 이 가족은 여관에서 곧 떠나려고 하지를 않았다. 그 아들은 여관 집 주인에게 자기네 가족이 이곳에 왜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는가 하는 이유를 말하였다. 여러 해 전에 우리 어머니가 이 도시에서 갓난 딸을 잃어버렸어요. 혹시 주인께서 그 잃어버린 애를 찾아낼 도리는 없겠습니까? 그 어린애는 죽지 않았어? 여관 주인은 되물었다. 이 손님의 가족은 꽤 부자같이 보였으므로 그는 친절하게 대하였다. 글쎄 죽지도 않은 애를 저희 할머니가 내다버렸답니다. 저희 할머니는 성미가 몹시 급한 분이어서 저희 어머니가 딸을 연달아 셋을 낳았다고 해서 그 어린 것을 내다버렸답니다. 그 애의 손님 가족은 어떻게 이 도시에 와 있었지요? 저희 고향은 북경 가까운 곳인데 그 애에는 흉년이 들어서 수확이 전혀 없었어요. 오던 도중에 이 도시에 들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 딸을 낳았답니다. 여관 주인은 묵묵히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바로 이 여관에서 그 애를 낳았겠군요. 이 도시의 여관이라고는 우리 여관뿐이고 또 우리 여관은 대를 물려오는 여관이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바로 이 여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여기 오래 있는 것이지요. 저희 두 누님은 그 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잃어버린 딸을 더 그리워하고 또 찾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시다면 내가 이 시내의 양반댁에 가서 한번 문의해 보리다. 그댁만이면 알법도 한 일인 것 같군요. 그댁에 워낙 한여들이 많으니까요. 하고 여관 주인은 대답했던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여관 주인은 먼저 사람을 우시 부인에게 보내어 찾아뵙고자 한다는 뜻을 전하였다. 우시 부인은 여관 주인의 방문을 허락하였다. 여관 주인의 가족은 과거에 우시 집에서 고용살이를 했던 것이었다. 한 시간 후에 여관 주인은 우시 부인 앞에 서 있었다. 부인은 이 사람이 왔다고 하여 우시를 부르지는 않았다. 여관 주인은 부인에게 그가 들었던 사정 이야기를 하였다. 우시 부인은 자기가 아는 사실을 모두 이어맞추며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생각은 그에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만 일렀다. 그 사람의 어머니들어 나를 찾아와서 모든 이야기를 하라고 하지 그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여관 주인은 공손히 인사하고 여관으로 돌아갔다.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우시 부인에게로 왔다. 부인은 그 어머니를 그녀의 처소로 안내하고 아들은 대청마루에서 기다리게 하라고 일렀다. 부인은 방문객이 평민이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한여에 부축되어 나이가 지긋한 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평민 출신이 아니라 양반집 귀부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시 부인은 그 부인에게 인사를 하고 상자에 앉으라고 권하였다. 두 부인은 마주 앉았다. 인과 그 부인이 데리고 온 한여는 귀부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었으나 불리우면 응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인사 말이 끝나자 그 부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들은 서쪽으로 피난 가던 도중에 이곳에 들렀습니다. 그 부인은 명주 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무슨 말씀인지 하실 말씀을 해주시지요. 우시 부인은 친절히 권했다. 이 말에 힘을 얻은 부인은 그녀의 어린 딸을 내버린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저의 딸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는 있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생겼었어요. 제 아이들 중에서도 제일 단단한 애였으니까요. 눈물이 북받쳐 부인은 계속 말을 잇지 못했다. 하늘이 무심치 않다더니 우리는 첨벌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나은 애는 계집애고 사내고 할 것 없이 나은 애마다 죽어버리고 막내 아들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잃어버린 딸을 찾고자 이렇게 먼 길을 왔습니다. 그 애가 죽지 않은 것을 아신다지요? 하고 우시 부인은 물었다. 네, 압니다. 제가 해산을 하고 자리에 누워있을 때 저희 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제발 그 애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사증사증했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죽이는 대신 성 밖에 내버리자고 하시는 것을 이 귀로 들었습니다. 그 애를 버릴 때 혹시 빨간 명주 상포에 샀었수? 하고 우시 부인은 다짜고짜 물었다. 부인은 우시 부인을 쏘아 보았다. 그녀는 숨이 가빠졌다. 네, 물이 바른 새빨간 제 장포에 샀었어요. 그것으로 쓰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잘 떠일까 싶었어요. 우시 부인은 일어서서 괴 있는 쪽으로 갔다. 그 괴속에 오래선에 추밍이 그녀에게 준 장포가 있었다. 여기에 그 장포가 있어요. 하고 우시 부인은 그것을 내어주었다. 부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바로 그 장포입니다. 그녀는 목신 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그 장포를 움켜쥐었다. 그런데 우리 애는 살아있어요. 우시 부인은 추밍이 이 집에 들어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부인은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였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였다. 추밍이 우시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웠고 또 우시 부인이 추밍을 소중히 생각하면서도 농촌으로 가서 살게 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부인은 고마워하는 한편 원망하는 눈빛도 숨기지 못하였다. 마침내 우시 부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함께 추밍에게로 가도록 합시다. 우시 부인은 가마를 불러오게 하고 두 귀부인은 고 추밍에게로 향하였다. 우시 부인은 오래손부터 팽모가 하는 일을 누나로 직접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사일피일 미루어오던 터였다. 그래서 이날 우시 부인이 보는 모든 것은 그녀를 놀라게 하였다. 마을은 이전과는 딴판으로 깨끗해지고 또 주민들은 전보다 건강해 보였다. 아이들은 코를 흘리지 않았고 머리를 깨끗이 빚고 다녔으며 마을 사람들은 흙으로 지은 학교 근무를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했다. 우시 부인은 팽무로부터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때에는 다만 응 그래 하였을 뿐 팽모가 한 모든 일을 이해하지는 못했다. 새로 지은 학교 옆에 팽모의 집이 있었다. 그들은 우시 부인이 온다는 기별을 받았으므로 그녀를 마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린이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건강한 얼굴을 보리라고는 예기치 않았는데 그녀의 얼굴은 무척 건강해 보였다. 그녀는 머리를 짧게 잘랐는데 이건 역시 우시 부인의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린이의 태도가 변한 것이 기뻤다. 린이는 공손하고 민첩하였으며 이전의 계열한 습관은 모두 버린 듯 하였다. 팽모에게 주민에 관한 이야기는 되풀이 되었다. 곧 루란이 주민과 그의 어린애를 불러왔다. 주민이 돌아오는 순간 어머니와 딸은 한눈에 서로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다. 모녀가 아니라면 세상에 이렇게도 신통이 얼굴이 같을 수가 없었다. 이 광경을 보는 사람마다 기적적인 장면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시 부인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으나 누구보다도 기뻐하였다. 어머니! 주민이 먼저 외쳤다. 이게 바로 내 딸이로구나. 모녀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부인은 외손녀를 껴안았다. 어린애는 낯을 가릴 만큼 컸기 때문에 처음 보는 외할머니에게 발부둥질 치며 울기 시작하였다. 주민이 어린애를 찰싹 때리자 그녀의 어머니는 그것을 나물었다. 주인은 잠시 잠잠했었다. 그 부인은 주민과 외손녀를 데리고 가겠노라고 말하였다. 이 일에 대하여 주민은 우시 부인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형님 저 어머니를 따라가도 좋습니까? 우시 부인은 주민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잠을 못 잔 사람처럼 움푹 들어가 있었다. 더구나 우시 부인은 주민이 자꾸만 리니의 눈을 피하려는 것을 알았다. 주민이 우시 집을 떠나는 것이 주민을 위하여 조오리라는 생각에 우시 부인은 즉각 승나가였다. 이분이 자네의 어머니가 아니라면 나는 자네를 보낼 수 없겠지. 하지만 하늘이 자네의 머녀를 이렇게 상봉하게 했는데 내 어찌 그걸 막을 수가 있나? 어머니를 따라가도록 하게 자네의 옷과 어린 것의 새옷을 만들게 하고 또 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모두 준비할 테니 그것이 다 되면 떠나도록 하게. 자네가 빈손으로 우리 집을 떠났어야 되겠나? 우시 부인의 말에 주민의 어머니는 사양했으나 우시 부인은 듣지 않았다. 주민은 우시 부인에게 그 즉 감사의 예를 올린 다음 어머니를 따라 여관으로 갔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민 모녀는 다시 떨어져 있지 않게 되었다. 두어 주일 후에 모든 준비가 끝나자 우시 부인은 주민의 어머니를 불러오게 하여 조용히 만났다. 당신의 따님을 쓸쓸히 혼자 살게 하지 마세요. 좋은 남편을 정해주어 다시 자기의 생활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부인은 그러겠노라고 약속하였다. 이리하여 주민은 완전히 우시 집과 이별하게 되었다. 우시 부인은 주민이 개인적인 인사를 하러 오지 않고 떠난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였다. 그녀는 주민의 그러한 행동이 자기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주민은 백모에 대한 괴로움을 더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인사하러 오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 여자는 아픈 사랑을 가슴 속에 고해지는 채 멀리 떠난 것이다. 그 후 주민은 다시 볼 수는 없었다. 1년에 한두 번씩 주민에게서 편지가 올 뿐이었다. 편지는 다른 사람이 대필한 것이지만 끝에는 주민이 쓴 서명이 들어있었다. 전쟁이 끝난 뒤 그녀에게서는 북경의 어떤 호라비 상인과 재원하였다는 소식이 왔다. 그 남편에겐 아들이 둘 있는데 그녀는 곧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오시부인은 주민에게 유익한 충고가 될 만한 답장을 써서 붙였다. 그리고 그 답장에는 매번 백모와 그 가족에 관한 소식, 린이 또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 같은 것을 친절한 마음으로 전해주었다. 백모 거에는 열이 너무 올라서 머리가 돌았나 봐요.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글쎄 우리 집사람한테 나가서 가르치라고 했다는군요. 그게 원 될 말입니까? 린이나 신통이 역영원같이 보입디다. 단발로 깎은 머리는 햇볕에 너무 쪼여서 갈색이 되어버렸더군요. 또 루라는 공산주의 여사같이 보여요. 원 모두가 어찌나 눈골 사나운지. 이런 것들이 글쎄 우리에게 맞는 일입니까, 어머니? 부인은 량모의 불평에 빙그레 웃고는 되물었다. 농촌마다 아주 깨끗해진 건 못 보았느냐? 량모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저는 우선 우리 집 생각부터 하지 나머지 걱정 농민들 생각부터 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이 집 책임은 저에게 달려있습니다. 우시에 관해서 그의 자식들이 말하는 일은 드물었다. 우시의 현재의 지위가 어쨌든 간에 지금은 빈자리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우시는 근래에 들어서 아무것도 요구하는 일 없이 만족해했고 잠이 많아져 낮에도 꾸벅꾸벅 졸기만 했다. 그의 손자 손녀들은 그를 무척 좋아하였다. 그들이 할아버지 처소로 몰려들어가면 우시는 그들에게 설탕과자를 먹여주기도 하고 웃어주기도 했으며 그들이 노는 동안은 낮잠을 잤다. 수시양은 애를 갖는 것을 단념하고 우시의 손자 손녀를 제 자식들처럼 귀여워해 주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해 주는 우시의 영감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노인들은 죽음의 공포를 줄이기 위하여 어린애들을 가까이 하여야 한다는 것을 수시양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량모는 장남으로서 부친에 대하여 항상 입으로만이라도 존경하였고 그의 약점을 덮어주었다. 량모는 팽모에 대한 불평을 우시 부인에게 계속해서 말하였다. 그리고 량모 말입니다만 그 애는 상급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좋겠습니까? 그래 그 애는 상급학교에 가기 싫어한단다. 우시 부인은 량모의 말을 받아 부드럽게 대답하였다. 그래도 보내야지요. 적어도 우리 집 작은 아들의 꼴이 그래서야 쓰겠어요? 요즘 가만히 보면 농부의 아들이나 다름없단 말씀이에요. 글쎄 우시 부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그날은 고요한 회색 날씨였다. 하늘도 회색이요. 담도 회색이요. 정원의 연못 위에는 뽀얀 안개가 겨울날 치고는 너무도 자욱하게 끼어 있었다. 흙냄새가 집체들을 싸고 돌았다. 이었고 부인은 침묵을 깨뜨렸다. 내 가슴은 다 잘해나가느냐? 네 잘해나갑니다. 하고 량모는 찻잔을 놓았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다 내 말을 잘 들어요. 아이들은 몸도 튼튼하지만 여간 영리하지가 않단 말씀이에요 어머니. 우리 마대는 벌써 3학년을 마쳤답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어? 참 빠르구나. 그래 가게 일도 잘 되고 있느냐? 잘 되고 말고요. 시장은 약간 불경기지만 그래도 이 시절치고는 과히 나쁘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새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이 더 올 거라더군요. 그건 좋은 현상일까? 팽모는 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량모는 멋쩍다는 듯이 웃더니 말을 계속했다. 저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앵에게는 서양 의사가 필요치 않고 아이들도 알지를 않으니까요. 난 우리 할머니가 쓰던 당약으로 깡시댁 손자의 병을 고쳐준 생각이 난다. 이젠 그 애도 많이 컸겠다. 부인은 혼자 말같이 중얼거렸다. 우시부인은 관 속에 든 강시부인의 생각이 났다. 그 관은 보통 것보다 갑절이나 넓었는데 강시부인은 공단 장포를 입고 두 손을 양쪽 곁에 가시려니 붙이고 누워있었다. 그녀가 죽은 후에 우시부인은 가끔 강시부인을 생각하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옛날의 요정이 그리워지는 것이었다. 어렸을 때 친구는 쾌활하고 마음이 좋은 소녀였지만 자기 콧구멍이 너무 넓다든가 코가 너무 평평하다든가 하는 따위 사소한 일을 슬퍼하는 여자이기도 하였다. 양모는 그의 어머니의 말을 기다렸다. 부인은 여러 가지 생각을 도로 거두고 한 번 빙거시 웃었다. 사람의 영혼은 각각 자신의 형태를 가져야 한단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강요하면 반드시 그 강요하는 사람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되지. 그러니까 너는 너희 집에서 살고 또 팽모는 제 집에서 살게 하려무나. 어머니 제발 팽모에게 한 가지만 일러주세요. 우리 집에서 너무 뜯어가지 말라고 해주세요. 하고 양모는 다시 화를 내어 말했다. 그러마 하고 부인은 약속했다. 그리고 나서 양모는 물러갔다. 우시부인은 그 후 팽모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일렀다. 팽모, 너는 너의 가성교사가 언젠가 교육이라는 것은 영혼을 높은 경지로 이끄는 것이지 결코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느냐? 부인은 팽모의 표정을 보고 그가 안드레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팽모는 그의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다. 저는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갇혀있는 불이 가끔 확 하고 일어나면 저는 그 불꽃에 몰리고 또 제가 그 불꽃에 몰리면 저는 다른 사람들까지 몰아내곤 합니다. 부인은 팽모가 언젠가는 이런 식의 고백을 해오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 시켰다. 부인은 안드레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이상한 충동을 느꼈다. 안드레가 이 집에 가져다 준 지혜를 그들만이 나누었으므로 부인과 이 아들은 가장 밀접하였던 것이다. 부인이 말하였다. 나는 때때로 안드레가 우리 집에 가져온 것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단다. 우리 가문은 오랜 역사 속에서 별다른 지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해졌다. 우리 가문과 함께 또 우리의 생명은 계속되고 있다. 그분은 우리 전체를 변화시킨 건 아니지만 나와 너를 변하게 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집을 변하게 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이 변화란 무엇이겠니?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권리는 어떠한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하고 팽모는 대답하였다. 너 참 알기 쉽게 표현했다. 부인은 이 순간에 안드레가 팽모 옆에 서서 두 사람을 애정이 담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부인은 안드레의 출연을 온몸에 느끼며 앉아있었다. 안드레는 그녀가 혼자 있을 때엔 여러 번 나타났지만 팽모 아닌 다른 사람과 이 방에 같이 있을 때에는 한 번도 나타난 일이 없었다. 그분이 살아있다면 그분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찬성했을 것이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팽모는 기뻐서 소리 질렀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어머니가 방금 한 말은 그에게 새로운 힘을 준 것이었다. 어머니 저는 새로운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양병원의 의사에게 우리 한방의사들을 가르쳐달라고 청해볼까 합니다. 깊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흔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너무도 어이없이 죽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말씀이에요. 팽모의 목소리는 활기를 띄고 있었다. 그러나 부인은 아들의 말이 거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팽모가 말하는 동안 그녀는 안드레의 생각에 깊이 잠겨들었다. 그녀는 안드레의 커다랗고 굳세게 생긴 두 손을 보았다. 한 손은 그의 생전의 버릇처럼 가슴에 걸린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가했었다. 그의 목주가 깨어졌을 때에 안드레는 그것을 노꾼에 메어두었었다. 결국 그 십자가상도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 불량배들이 그를 살해할 때 십자가상은 돌에 부딪혔던 것이다. 부인은 관에 든 그를 보았을 때 그것이 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좋다. 오냐. 그렇게 해라. 하고 부인은 중얼거렸다. 팽모가 새로운 계획에 가득 차서 급히 나가려고 일어섰을 때 부인은 앞서 량모에게 약속한 말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팽모의 팔을 잡았다. 그러나 팽모야 이것만은 알아두어라. 어떤 사람에게도 강요하지 말아라. 너의 형님도 그렇고 너의 형수에 대해서도 그렇다. 아, 두 분 말씀이세요? 저는 두 분은 단념했습니다. 하고 팽모는 웃어보였다. 팽모는 가버리고 안드레도 사라졌다. 부인은 언언하게 미소를 지으며 혼자 앉아있었다. 그 후 세월은 흘러갔다. 우시 부인은 우시집 대문을 나서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우시 부인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친절하게 들어주고 냉정하게 판단하여 줌으로써 이름이 나아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녀에게 교실을 받았다. 어느 듯 우시 부인은 이 작은 도시와 그 주위 농촌의 자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우선적인 인물이 되었다. 샤아 전도 부인이 죽은 날 밤에도 그녀의 유일한 동거인인 늙은 요리사는 제일 먼저 우시 부인에게로 달려왔다. 부인은 곧 샤아 전도 부인의 가엾은 시신을 우시집 사당으로 옮겨왔다. 흙으로 만든 불상들 밑에 그리고 석구로 만든 안드레의 초상 밑에 놓여진 관 속에 샤아 전도 부인은 누워있었다. 사당에 있던 소녀들은 모두 출가하고 아이메이라는 소녀밖에 남지 않았다. 그 소녀가 촛불을 켰다. 늙은 중은 이제 너무 늙어서 걷는 것도 힘이 들었으므로 그 소녀에게 가끔 자기 일을 시키기도 하는 것이었다. 우시 부인은 샤아 전도 부인의 뼈만 남은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자주 외우던 기도의 구절을 상기해 보려고 하였으나 도무지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부인은 향로를 태우며 이 외국인의 영혼도 받아줍소서 하고 묵념할 뿐이었다. 드디어 샤아 전도 부인의 관은 봉해지고 임시로 사랑의 벽장 속에 놓아두었다가 날짜를 택하여 성 밖의 언덕 중턱에 매장하도록 하였다. 우시 부인은 혹시 샤아 전도 부인의 일가사람이 와서 고인을 찾을 경우를 대비하여 비석을 세우게 하고 고인에 관하여 아는 몇 가지 사실을 그 비석에 새기게 하였다. 만일 이보다 앞서 매우 이상한 사건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우시 부인은 샤아 전도 부인에 대하여 그렇게 해주는 것을 쑥스럽게 생각하였을 것이다. 2차 대전이 끝난 뒤의 혼란 가운데 많은 서양 사람들이 중국으로 들어와 나라 안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그런 혼란도 우시 가족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우시 집이 있는 작은 도시는 여전히 혼란 지구하는 별개의 지역이었던 까닭이었다. 그런데 몇몇 서양 사람들이 팽모의 초청을 받아 그곳에 들어온 일이 있었다. 팽모는 사업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그들을 곧잘 초청하는 것이었다. 그때는 이미 팽모에 대한 명성과 함께 그의 사업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그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았다. 우시 부인은 물론 이러한 서양 사람들을 응접하지 않았다. 그들과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까닭이었다. 내 생활은 이만하면 충분하니까 더 보충할 필요가 없다. 하그 그녀는 자신에게 선언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팽모에게서 특별한 정갈이 왔다.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어머니를 꼭 뵙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부인은 이에 쾌히 승나가였다. 팽모가 큰 젊은 서양 사람을 한 사람 데리고 들어왔다. 인사를 교환하고 우시 부인은 얼굴이 유난히 그무스름한 서양 사람을 가리키며 팽모에게 물었다. 이 사람도 서양 사람이냐? 살빛이 갈색에 가깝구나. 네, 서양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양치는 안드레 신부와 같이 이태리에서 났답니다. 순간 부인의 온몸의 피는 한 곳으로 뭉쳐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중국말로 물었다. 당신은 그 서양 신부를 알고 있었소? 팽모는 즉석에서 통역하였다. 그리고 부인과 그 젊은 서양인은 팽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주고받았다. 저는 그분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양친이 그분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저의 숙부입니다. 뭐요? 당신의 숙부시라고요? 그러면 당신은 그분과 같은 살이요? 핏줄이군요. 우시부인은 청년을 자세히 보았다. 안드레와 닮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약간 작지만 까만 두 눈이 닮았고 머리 모양이 흡사했다. 손 역시 좀 작고 가날팠지만 안드레의 손과 비슷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눈의 표정은 딴판이었다. 그들의 영혼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우시부인은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그럼 숙부를 찾으러 여기까지 오셨소? 네. 숙부가 나중에는 저희 일가에게도 편지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 양친은 숙부가 어디 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땅에 와서 지나가는 길에 들러 숙부가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고 저희 아버지에게 편지를 하기로 하였어요. 그분은 우리 터에 묻히셨소. 내 아들이 당신을 그 무덤으로 안내해 드릴리다. 잠시 침묵이 흘렸다. 우시부인은 솟아오르는 이상한 질투심을 느끼고 그것과 싸웠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금은 비로드 장막에 안드레의 얼굴이 다시금 떠올랐다. 당신은 우리에게 속합니다. 오직 우리에게만 속해요. 우시부인은 마음속에서 안드레에게 일렀다. 그녀는 다시 눈을 뜨고 서양 청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청년은 웃음을 띄었다. 부인, 저희 숙부가 어찌하여 저희들을 모두 버리고 이 먼 타국에 와서 살았으며 또 편지 한 장 하지 않았는지 그 까닭을 물론 알고 계시겠지요. 이 말에 팽모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숙부는 이단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숙부를 배교자로 몰아서 수방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부터는 우리에게 편지 한 장도 없었습니다. 돈을 붙여도 되돌아왔습니다. 숙부는 본국에 돌아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랬을까요? 팽모는 크게 놀라며 물었다. 숙부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숙부의 사상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숙부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는 인간이라고 믿었습니다. 요즈모와스는 그런 생각을 죄악으로 몰아붙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때에는 그것이 큰 죄악이었습니다. 숙부는 교황청의 최고 고문에게 자기 신념을 편지로 써서 붙였던 것입니다. 숙부는 저의 아버지에게 붙인 마지막 편지에서 그 전말을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고 저의 어머니는 숙부가 너무 오래 독신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머리가 좀 돈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팽모는 이 말을 전부 그의 어머니에게 통역하였다. 우시부인은 귀를 기울이고 들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인은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우린 당신을 초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다시 안드레에게 말하였다. 두 청년은 우시부인을 물끄러움이 바라보았다. 팽모는 초조하여 몸을 움직거렸다. 드디어 우시부인은 눈을 떴다. 그 젊은 서양 사람에게 안드레의 무덤에 가는 길은 멀다고 전해라. 그리고 길도 험난하다고 해라. 우시부인의 말을 팽모를 통하여 들은 그 청년은 쉽게 단념하였다. 그렇게 멀다면 저는 단념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늦지 않도록 돌아가서 보트를 잡아타야 합니다. 부인의 말씀같이 무덤을 찾아가 보았자 별 것 없겠지요. 작별 인사를 교환하고 서양 청년과 팽모는 나가버렸다. 우시부인은 그들이 가버린 것이 기뻤다. 그녀는 방금 안드레에 관하여 얻은 새로운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혼자 있을 필요가 있었다. 안드레는 이 땅에 있는 여러 해 동안 내내 고독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고독하지도 않았으리라. 그이가 데려다 기른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그이가 먹여준 거지들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우시부인도 곁에 있지를 않았던가. 우시부인은 안드레가 그의 집으로 오게 된 경위가 갑자기 실제의 일이 아닌 것처럼 혼미스럽고 신비하게만 여겼었다. 그녀는 그 혼미스러움을 바로잡으려고 눈을 깜빡거렸지만 여전히 그와의 만남들은 안개 같은 것에 가려져 분명히 지지가 않는 것이었다. 어쨌든 안드레는 그녀의 영혼으로 인도되었다. 그녀는 문을 활짝 열어 그 일을 맞아들였으며 그 일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것이다. 그녀는 비록 육체는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와 맺어진 영혼은 영원하리라고 믿었다. 그녀 자신은 안드레의 신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가 신의 이름으로 남겨준 사랑은 잠자든 그녀의 영혼을 깨우쳐 불멸의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것이었다. 우시부인은 그 자신의 불멸을 굳게 믿었다. 내 소설의 대단원의 막은 여기서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